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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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어? 응? 켜진거야? 켜진겁니다. 켜졌어? 아 그럼 방송모드로 아 방송모드랑 똑같은데요? 아니요 다른데 달라요? 제일 다른 사람 누군지 아세요? 갑자기 목소리 왜 올리세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이래요 어어 그래 그랬어 안했어 뭐 어쨌어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왜 안돼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러면 안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요? 아 지금 많이 지능을 복구하고 왔습니다 많이 괜찮아졌죠? 종수씨? 저는 원래 지능력이 높았어요 비울 것도 비우고 채울 것도 채우고 종수씨 많이 그거 했고 그 제가 오늘 또 준비한게 있습니다 종수씨가 준비한거부터 할까요? 저는 준비를 안했는데요? 했잖아 뭘 안했데 너 가볍게 제가 준비한거부터 할까요? 뭐 안했다면서요 아 근데 뭐 생각은 해왔는데 따로 해온게 없다 이런거 어 제거부터 하자 아 그래요 사실 오늘은 김대김이 아니에요 맞아요 침대김이에요 둘이 침대김? 아 그러면 오늘 가져갈거 없나요? 저요? 아니 따로 뭐 오늘 재료 가져갈거 없어요? 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거 뭐죠? 오쳐준다? 설마? 벌써 오쳐준다를? 종수씨 생일이 있습니다 이번주에 이번주에 제 생일있죠? 있었어요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생일케익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진짜로? 되게 씁쓸해보이는데요? 나는 뭐 다른거 대단한건지 아 진짜? 바로 먹고 시작하자는거에요 아 좋습니다 별게 아니기 때문에 아 별게 아니지 않나요? 아니야 아니야 해피 여러분들 무려 해피 벌썩 케이크에요 야 해피 벌썩 케이크요? 벌썩 케이크야? 와 뚜스레스 주루스 벌써 아니 그러고보니까 병권씨도 얼마전에 생일이었어요 얼마전에 생일이었어요 천수씨도 곧 생일이고 둘이 천생연분이에요 원래 제 생일때 김대김을 해야되는데 종수씨가 미루는 바람에 아 이거 혹시 본인 생일을 하려고 사논거 아니에요? 사논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샀습니다 이거 생일선물 어? 정수씨 노래하는거 좋아하니까 노래방 마이크 박수 한번 칠까요? 어 노래방 마이크 미라클 M90 야 미라클 미라클 M90 와 미라클이 무슨 뜻이죠? 기적 기적이죠 어 산건 아니에요 산건 아니에요 위에 보시면 바이브라고 있죠 바이브 바이브 그 그 정말 술이야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그것도 바이브죠 하지만 제가 이제 바이브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거 그 라디오 갖다가 침팔폰 갖다가 이거 하나씩 주시길래 어 종수가 쓰면 좋아 아 너무 좋았습니다 바이브가 뭐지? 이번에 나온 서비스에요 그 클럽하우스 같이 클럽하우스 뭐죠? 클럽하우스 그 음성으로 참여하는 그 있어요 오 바이브 아 채팅 대신에 말로 하는거? 옛날에 나 본거 같아 그럼 컴퓨터를 켜고 해야되나요 이거는? 아니요 이것만으로 돼요 여기서 노래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가 나오고 아 진짜? 오 대박 걸어다니는 노래방이네요 그쵸 얘가 걸어다니진 않죠 그쵸 그쵸 걸어다니는건 종수가 종수씨가 걸어다니고 이거 휴대용 나중에 나오겠죠 걸어다니는 말고 그건 메타버스가 이제 또 지나가고 오차선으로 표현하게 일어나요 네이버 바이브 아 감사합니다 바이브는 음악 어플이라고 합니다 음악 어플 바이브에서 그것도 된다는거 클럽하우스 자 이거 먹고 종수씨가 준비한거 네 가도록 하죠 또 먹어요? 일단 뜯어 뜯죠 종수씨가 아까 아 해피 벌썩케잌은 너무 좋다 이거 닉네임 센스가 너무 좋아 해피 벌썩케잌 벌썩케잌 와 초콜렛트 나 초콜렛은 또 못참지 내가 또 악인맛이라 초콜렛으로 써요 종수씨 가운데로 노래 부르나요? 노래 불러요 노래 불러요 하지마요 하지마요 진짜 서운할걸 아니 아니 케이크 있는데 노래 안하면 서운한데 노래해야 돼 노래 해야 돼 아 이런걸 해요 해야지 노래해야지 치고가서 벽에 붙이세요 고마워 선물은 나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벽에다가 붙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등짝맞고 몇 살이죠 이제? 제가 이제 서른여덟이죠 보통 이거 만으로 치네 어떻게 하는거야 서른아홉이죠 만으로 서른여덟 되죠 만으로 서른여덟 그냥이 서른아홉이고 만으로 서른여덟 아니에요? 그냥 이제 우리가 내년이면 마흔이 되는거고 그러니까 이번엔 서른아홉이잖아 이번에 만 서른여덟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 날이로 서른아홉 그렇죠 만으로 서른아홉이다 우리나라 날이로 원래 1월 1일부터 치는거 서른여덟 만 서른여덟 서른여덟 만 서른여덟 우리나라 나이로 서른아홉인가? 네 우리나라 나이는 1월 1일부터 한 살씩 다 똑같이 먹어요 해결이 아니라 아 그럼 1월 1일에 우리 다 마흔이요? 그래요 맞아요 서른아홉이네 지금은 서른아홉으로 가죠 한개 큰개 한개를 열개로 치죠 그렇죠 한개 열한개 열한개 이십한개 삼십한개 아이씨 많아가지고 마흔 대까지 그랬어 네개 꼬준대는거를 굳이 서른아홉 대가지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많이 꼽아야되네 다섯 아마 뚜루재를 사장님도 주글주글하면서 주셨을거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마흔 대 하지 아니면 그냥 따로 돈 내고 사가는 초도 있거든요 그거 사가지 그냥 아니면 이거 하나하고 여기 삼십구라고 딱 저 아 있어 있어 그런거 있어 나이타 있어요? 나이타 있죠 나이타 있죠 너 없어요? 네 우중씨는 없죠 전 없어요 자 오오오오 어이 뭐야 고급이네 향초 붙이는거 오 역시 달라 백만유통으로 다르네 역시 이런거 다있네 뭐 저기 다잇는거 아냐 왠만한거 다 있죠 왠만한거 다 있죠 없는거 빼고 다 있죠 없는거 웬만하지 않은거야 부치도 던져버려 아이씨 서른아버리 아이고 오오오 들어서 좀 이렇게 아니 서른아버리 아 근데 또 이게 생일인사람이 움직이면 또 없어보이니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살 때 날 때 이렇게 초 많은거죠 불 끌까요? 예예 아 불 끌까요? 그렇죠 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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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벌써 케이크 오케이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그러게 아 그러지마 사랑하는 서우 내가 보여준다 하고 내가 거 dates 네네 옛날에 저희 이런거 생각나네요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랑 사촌하고 생일이 똑같았어요 1월 1일 그래서 선랄 때, 신상대 모이면은 꼭 이 생일 파티를 했거든요? 네 아 뜨거워 그거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네 오른손잡이랑 후하고 나서 다시 불을 붙여서 또 한 번 불을 했어요 애들은 후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생일 아닌 애들도 와서 불어볼 사람 나 붙여서 또 한 다섯 번을 불어요 어렸을 때 그런 거 좋아했지 갈까요? 부세요. 밥그릇 치세요 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소원을 빌어야죠 소원 비우고 네 소원을 빌었습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소원은 비밀리 비밀리에 말하면 안 돼 아 그래요? 아아아아 재산 증식? 네? 제산은 이미 충분해서 스마트하게 해주세요? 스마트하게 해주세요? 아 분위기 있는 거야? 아우 좋아 불키니까 또 눈이 따갑기도 하고 오우 이러고 공포게임 하면 되겠다 아 공포게임 너무 싫어 제일 싫어 자 자 뺍시다 뺍시다 이렇게 쭈글쭈글 돼요? 아니야 이거 다음에는 생일 안겨주실 때 합시다 방송을 굳이 몸을 추워서 이렇게 해주고도 아니 뭐 생일 뭐 애들도 아니고 내가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도 몰랐지 번거로울 줄 알았나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부턴 그만 합시다 저기다 또 모르면 몰랐는데 또 안이상 어쩔 수가 없잖아 귀찮은 거 알았으니까 생일인 걸 몰랐으면 몰랐는데 또 안이상 또 안할 수도 없거든 그러니까요 내가 해달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왜 운합이 또 이번주 생일이어가지고 아까 내 생일 때는 미르드만 그러니까 지금 대회 나가던가 대회 1등 했는데 뭐 가꿔던 것도 없고 그러게 차도점프를 가꿔던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아 여기 이게 있었네요 아 송량이 있네요 송량이 있네요 아 그러네요 가져가실래요? 송량파리소년 송량 갖고도 밤에 오줌 써요 아 안 가져가? 네 네 옛날에 진짜 저 어렸을 때 우리 부모 우리 하열 아버지 할머니 때 아궁이 있었어요 두 개가 그래서 맨날 제가 분장난다고 아궁이 맨날 돼가지고 아랫목이 꺽해졌거든요 타가지고 오 진짜 밤에 오줌 쌌어요 아 그럴 수 있어 진짜로 항상 싸던 건데 그 주기가 맞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대 네 그리고 밤에 오줌을 싸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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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은 건 아닌데 나쁠 것도 없어 좋은 건 아니 뭐 나쁠 것도 없고 좋 그거 있어 그럴 때 있잖아 어렸을 때 항상 내가 느끼는 게 오줌 쌀 때 그게 있어 클리셰가 오줌 싸는 꿈을 꿔요 아 시원해 오줌 싸는 꿈을 꿔 근데 이제 뭔가 이상 아 못했다 하하하하 느껴져 오줌 싸는 꿈을 꿔서 진짜 내가 힘을 빼는 거지 아랫독에 그래도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오줌 싸고 하면 키를 쓰고 소금 얻어오기 그거에 왜 소금을 얻어야될까라는 어떤 궁금증이 있었어요 소금을 배출해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때 소금이 비쌌대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오줌을 싼다는 게 이제 정상적인 귀신 저거에서 벗어나서 귀신이 붙었다 그래서 소금을 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의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더라구요 케이크를 자른거에요? 으깬거에요? 으깨기 리그 하트를 만들었네요 생일을 뭐하세요? 저요? 방송하겠죠 하하 어색한 게 아니라 안어색해 우리 왜 어색해? 저희 안어색합니다 이게 오히려 안 친하고 어색한 먹지 무슨 얘기라고 상관없는데 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서로 그냥 여러분들은 친구들이랑 가면 계속 막 알콩달콩 대화합니까? 친구들이랑? 둘이서? 남자둘이 있어서? 남자둘이 막 어 야가 어허허 이러지 않잖아 그렇죠 안 그러죠 그게 더 웃기지 아니 오히려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가 같이 가평을 갔잖아요 의중씨보다 의중씨 이제 와이프 분과 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의중씨의 어떤 고등학교 학창시절 얘기 응 약간 그 무슨 패딩을 입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어서 센척하는 그 모습들 센척한 게 아니라 제가 첫사랑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고3 때 고2였던 와이프의 야자를 제가 기다렸어요 고3 야자 저는 야자쬐고 아 야자쬐고 제가 야자를 쬐서 1시간을 버스를 타고 왔어요 카... 사랑했네 그 땐 사랑은 아니지 솔직히 고등학교 때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중간에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난다 뭐 다른 삶이라고 하겠다 이번에도 같은 삶은 아니지 슈퍼맨도 아니고 컵케이크네요 진짜 컵케이크네요 어 커피케잌 케이틀린 케이틀린이 커피케잌 케이틀린이 커피케잌인가요? 별명이요 초콜릿 이 리액션 뭐야 이태백이 이태백이 정수씨 생일이니까 금박 아 금박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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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티라미슈가? 티라미슈가 뭐야 아이미슈 아니야? 저는 문명이니까 숟가락을 쓰겠습니다 어 숟가락이 좋네 네 아이스크림 볶음 먹었네 나는 요즘 케이크 맛 이상한거 많은데 이렇게 심플한게 좋더라 초콜릿이랑 딱 덮여지는거 끝 이런게 좋아 막 휘황찰라는 것보다 맞아맞아 먹는 사람도 준비를 해야돼요 그러면 맛있당 나 원래 솔직히 초콜릿 이런거 잘 안좋아하거든요 이거 맛있다 이거 단거 싫어해요 뭘 먹은거에요 그럼 짠거에요 고기 정수씨는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 면 아잉 왜요? 손에 묻었어요 저런 저런 맛있다고 이거 맛있다고? 아니 우리 둘만 있으면 맨날 어색하다 그래 사람들이 하나도 안어색한데 어색한게 아니라 아무래도 없는거지 음 음 음 달지? 응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단맛이야 캐러멜이네 캐러멜 응 엄청 큰 초코파이네 맛있다 오? 표현 비슷했어 오 약간 찰떡은 아닌데 맞아 초코파이인데 약간 케익이야 음 맛있네요 이 캐러멜이 있어서 그래 캐러멜 맞아 쫀득쫀득 캐러멜 그 케익은 처음인데요? 저도요 음 어 누가 썩을 것 같아 어 혈관이 끈적해지는 느낌이야 초코케익 아니에요 캐러멜이 이게 이 겉에가 검은색이 캐러멜이 캐러멜이 어 그니까 완전 초코는 아니고 캐러멜이 찐득찐득하게 해가지고 음 얼마나 이거 압축을 했겠어요 맛을 우리 아까 약간 짠거 뭐 단짠단짠이네 어? 그치 약간 느낌이 그렇다 그래서 이게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 난 뭐 뭔가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각 하나 먹네 그죠? 거기다 커피를 같이 한번 겨뜨려서 드셔보세요 어머 심지어 커피가 난 또 단 커피야 응 아아 먹었걸 먹어봐 먹어봐 근데 이건 딱 아아인데 아아 따라줄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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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저도 케이크 싫어하는데 미쳤다 이거 미쳤어 너무 맛있다 호민이 형이었다가 음 음 아 호민이 형 리액션 음 너무 맛있어 나 조금만 더 먹을래 오케이 음 음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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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조금만인가?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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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얹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거 옛날이었으면 원님 재판 들어갔습니다 옛날.. 옛날 아니죠? 그래가지고 멍성말 해가지고 메타작에서 골절 한 세 군데 남았어요 네 주리를 틀어라! 이거 약간 이게 스테이크였으면 더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스테이크였으면 이 정도 스테이크? 응 그렇지 더 맛있지 아 우중씨가 싼 똥은 제가 닦아야겠네 뭐가 다른거지? 그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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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야되는데 이렇게 되는지 써 툭 이렇게 잘라줘 음 이 중심 이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죠 우중씨 뭐가 다른거야?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거냐고 아니 뭐 똑같이 힘들어하네요 아니 그 남은게 모양이 남은거야 우중씨는 여기 봐봐 잘 봐봐 여기서 이렇게 잘랐잖아요 음 그 정도는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중심으로 잘랐어요 자 이게 수학적으로 설명했구나 아니 내가 딴 얘기를 너 다 먼저 얘기하세요 네 심창맨님은 이 남은 형태가 부채꼴이 되어요 단구님은 약간 사다리꼴을 만들었어요 제가 부채꼴로 잘랐는데요 너무 얇게 잘려고 하다보니까 엉그러진거지 의도는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서툴렀을 뿐이야 서툴렀 너무 얇게 자르다보니까 그거를 저의 본심을 좀 알아주세요 음 우중씨 프로 아니에요? 프로 아니에요 프로는 행동으로 말하는 결과로 말하는거에요 저 프로 아니에요 아니요? 결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이 김프로 아니라고요 아니야 그럼 프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마추어야죠 그래요? 아마추어? 그럼 아마추어 비용 받을거에요? 무슨 비용이에요? 업계에서 일할때? 아니 오늘 업계 아니잖아요 하지만 방송인으로써 프로잖아요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예요? 제가 왜 아마추어인지 아세요? 겨울이라서 아마추어 하하하하하하 그거는 좀 그랬다 아 내가 제가 설마 했다 나는 죄송합니다 설마 하셨죠? 난 공포였어 아하하하하하 근데 그거 알아? 어? 그거 알아? 너네 눈빛을 읽었거든 아 읽었어? 약간 하지마 하지마 순간적으로 하지마 하지마 하는데 아 못찾겠어 아 못찾아 못찾아 아 못찾아 아 못찾아 공포영화 보면 그 쪼는거 있죠? 처음에 뭔가 있을거 같아 있을거 같아 뭔가 가까이 오고있어 눈 가리고 기다려야돼 오고있어 제발 안이어라 근데 왔어 피할 수 없었어 표정으로 읽었어 그것도 점프스퀘어로 나왔어 나왔어 개무섭게 아 아 아 이걸 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넘어갔죠? 응 잘 넘어왔네요 아 고맙습니다 잘 마신다 두개 먹으니까 좀 물리.. 어 달아다 그래서 한개만 먹었죠 밝은 달아 제가 준비한 끝이야 응? 끝이야 정수씨 이제 컨텐츠 합니다 아니 오늘 컨텐츠 하는 날인데 준비를 안 했을리가 없잖아 아니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그런게 있어 오늘 정수씨 특집이에요 무슨 소리에요? 니가 안했다는 얘기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돈부터 시작해서 뭘 준비했냐면 준비한 것도 있고 사실 자료도 준비한게 있는데 너무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네 핵심이 되는게 오늘 침창민님 스튜디오에 왔고 네 저희가 이제 연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연말에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게 어떨까 항상 앞만 보고 이제 발전적인 행동만 하고 있는데 중요해요 중요해요 가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랬구나 자반 어 그렇죠 반성도 좋고 아니면 내가 잘한 것도 칭찬받아도 좋고 어 어 그래서 중요해요 대단한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모였으니까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저랑 이제 당근님한테 어색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 어색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뭔데? 뭔데? 과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모습이었나 아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람인가 를 돌아보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게 뭐냐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다들 트위칭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네 각자 이제 방송에 놀러가서 여러가지 대화들을 하고 네 서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저희부터 단톡 같은걸 깔 수는 없어요 서로의 아니요 뭐죠? 아니요 아니 전 싫습니다 아 싫나요? 네 싫어요? 네 싫어요 왜 싫어요? 제가 준비한 컨텐츠인데 제 맘입니다 제 맘입니다 니가 그걸 컨텐츠를 준비하든가 전 싫습니다 그럼 아 채팅창에 나온 저거? 나는 당당하지 그렇죠 아니 뭐냐면 침착맨님이 이제 방송을 하실 때 백만 유튜버 백삼십만 유튜버 약간 이제 바른 모습 올바른 모습만 보이는데 달에도 달의 뒷면이란게 있어요 아 앞에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뒤에서 과연 이분이 어떤 모습일까 뒤에도 달이다 뒤에도 달이지만 어떤 달인가 오케이 과연 그런 당당한가 네 당당한가 근데 이게 사실 제 방에서 제 개인 컨텐츠로 하려고 했는데 어 그렇게 됐을 때는 침착맨님이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가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무리 친구지만 그러면 또 이제 또 트집잡기 좋아하는 분들이 침착맨 저 새끼 봐라 이렇게 사실 나쁜 놈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안그래도 그렇게 말하죠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지만 괜히 빌미를 제공해주고 싶지 않은데 아니 얘는 그런데 그런 말 들을만 하기도 해요 그것도 맞아 가끔 보면은 그래서 침착맨님 있는 자리에서 저 새끼 봐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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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저는 애초에 그냥 이름이 새끼예요 애새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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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다 애새끼맨도 상당히 잘 포장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럼 쉼? 하하하하 하하하하 배새끼 새끼다 쉐키 그래서 그 컨텐츠를 이제 혼자 하려고 그러다가 침착맨님 옆에도 있어야 부연 설명도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른 침착맨님이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좋아요 좋아요 제가 도슨트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채팅창 채팅창에 이제 본인의 어떤 채팅 부검 컨텐츠 특히나 네 저보다는 확실히 있는데 침착맨님이 더 채팅 많이 하시고 아 상당히 많이 하죠 제가 보기엔 그걸로 약간 뭔가 화를 푼다? 네 본인의 어떤 하루에 그 어떤 스트레스나 피로를 그걸로 푸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냥 담백하게 종수야 뭐 재밌냐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가자 어 그쵸 그쵸 근데 아닌 거 같아 근데 이게 그게 뭐가 있냐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지 인터넷 방송인한테 와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그로 인해 행복을 얻어간다면 아 좋지 저는 방송을 잘하고 있는 거니까 침착맨님이 그런 채팅을 많이 칠수록 어 제가 방송을 잘하고 있다라는 아 그래요? 안적이니까 아 그럼 나도 좀 스트레스 풀러 가야겠네요 충분해요 이 새끼야 하하하하 나 덜 풀렸는데 저는 하늘의 맹세코 한사코 네 종수씨 방에서 스트레스를 푼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아 그런거야 아 저는 제가 이제 멘트를 좀 이제 강하게 하는 거는 인정하겠어요 응 근데 그게 제 스트레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종수씨 방송을 보면 패턴이 좀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아 네 잘 풀리면 약올리고 시청자들은 분해하고 이갈고 약올리고 막 투기적 6승 0패 아 졌으면 하는데 이겨 어 못하잖아 그때 제가 개입 아 그래서 이 패턴을 깨서 좀 약간 변주를 준다 Ab, Ab, Ab 패턴에서 A, Ab, Ab, A, Then b, ab, A ث fophyạo 이런 식으로 변주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수씨가 뚜드려 맞을 때 뚜드려 못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실수할 때 그럴 때는 제가 또 이렇게 화재 전환 화재 전환 혹은 분위기의 환기 보낸은 근데 채팅 볼 때마다 어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거 없죠 별거 없이 친구니까 기분 나쁜 것도 많이 없고 한 두 번 맞은 것도 아니고 새삐 또 지랄이구나 몰대 또 지랄이네. 저 새끼 또 지랄이네. 배트맨은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좀 힘들었구나 이런 느낌 정도 드는데 채팅창에서 시청자분들이 침착맨님 뵌 좀 하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사유만 보면 기존 시청자분들의 수위와 비교해 봤을 때 뵌을 할라 치면 일반 시청자한테 정확히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디가 침착맨이 아니고 다른 모르는 아이디였다? 에스크맨, 뭐 1919 이런 거였으면 열대폰 뵌 다겠죠. 에스크맨이었으면? 왜냐면 채팅 수위라는 게 방 분위기가 있는데 저희 방은 놀리는 건 있지만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보세요. 배트맨이 팔콘의 패밀리 애들을 조폭 애들을 막 때려. 때려 부서가지고 막 묶거나 다른 사람들 마음대로 상의를 입히면 벌을 받아요. 똑같이 뵌이라는 벌을 받겠죠. 하지만 나는 특별해. 특별해. 나는 스페셜 맨이야? 종수씨 채팅창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뉴나이류. 내가 뭘 하면은 이제 채팅창이 뭐라고 나오냐면 침착맨, 저 새끼 좀 입 좀 닫으라고 해. 저 좀 내보내. 뵌 좀 시켜. 환기가 돼요. 근데 다 좋은데 맨날 첫날 종수야는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불러도 되잖아요. 내가 종수인 걸 모르나요? 사람들이? 나도 종수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니네 둘이요. 근데 배트맨이 등장할 때 뭐가 나와? 램프가 나오죠. 내가 왔다. 나 왔다 이거야. 근데 등장만 하면 되는데 이미 등장했어. 다 알아. 보여. 갑자기 또 지가 하고 싶으면 종수야. 근데 이건 내가 확실하게 또 그런 게 있어. 종수야를 안 하면 내 채팅, 첫 채팅이 되게 주목이 안 돼. 아, 주목을 그게. 종수야 이러면은 내 다음 채팅의 임팩트가 조금 살아나지. 약간 주먹!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시청자들한테. 종수야만 지으시는 환기가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가 괴롭히는 건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를 또 다른 상처로 덮는 거야. 더 큰 상처로. 종수씨, 그리고 아니지. 조금 달라. 조금 달라. 종수씨는 어... 일종의 어... 도룡룡 같은 거예요. 도룡룡이? 뭐 외모적으로? 상처가 다. 상처가 다. 채팅을 막 상처가 다. 회복이 자연스러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콜로처럼 회복이 돼. 근데 계속 난도질 당하면 회복할 시간이 안 주어져. 그때 내가 잠깐 이목을 끌어. 베지터가. 그동안 상처가 아물어. 그러면서 다른 또 채팅에서 다시 또 상처를 내기 위해 아물게 하는 거네요? 아뇨. 제가 일단 시간을 끄는 거죠. 아... 탱킹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쵸. 그쵸. 근데 나는 이거 내가 굳이 말 안 했냐. 종수씨 몰라줘도 돼. 그냥 내가 그냥 종수씨를 또 괴롭히는 다른 1인이라고 생각해도 돼. 난 종수씨만 행복할 수 있다면? 아 저 행복할 수 있다면? 다큐나이트처럼 어? 그럼 이거 해결됐네요? 그럼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아 침착맹치는 뭐?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좋아요 싫어요. 괜찮아요는 없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 뭐 그렇죠. 싫을 때가 많아요? 싫을 때가 많아요? 싫을 때가 많아요? 싫을 때가 많아요? 좋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까볼 건 까봐야겠죠. 아 그렇죠. 까보죠. 어느 정도인지 제가 판단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침착맹님 전에 당근님부터 까보죠. 왜냐면 맛있는 건 나는 별 채팅 없... 그래요. 그래서. 애초에 나는 채팅도 안 해. 어떻게 보면 비교해요. 당근님이 이 정도인데 어 이게 좀 심하다 이 정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으니까 당근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심착맹님을 본다면 애초에 저는 채팅도 많이 안 해요. 맞아요. 종수씨 방송 정도면 내가 가장 채팅 많이 하는 방송이고 나머지 채팅방은 그냥 채팅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저도 채팅 거의 안 쳐요. 근데 저도. 저도 종수씨 방송 아니면 채팅 뭐 병곤씨 방송에서도 채팅한 적 없어요. 거의 안 해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런 거 그러면은 종수씨가 문제 아니에요? 제가 문제인가요? 다른 쪽을 채팅 안 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종수씨가 종수씨가 문제인가? 당근님 걸 먼저 보죠. 당근님 이거 제가 할 줄 알아요. 당근씨가 여기 종수 방에 들어가서 채팅 하나 남겨주세요. 아니 안 그래도 돼요. 이거 슬래시 유저 띄고 당근님 아이디 치면 나와요. 아 그래요? 당근님 아이디가 183 케이지에요. 여기서 뭐 해도 돼요? 아 모르겠어. 이게 돼? 돼 돼. 얘 컴.. 컴 자라리야. 어 그래? 어. 얼리우드업단. 잠깐만. 좋아요. 자. 제가 한 번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제 당근님 채팅을 먼저 오른쪽으로 계속 가죠. 한번 더. 끝까지 끝까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서 제가 슬래시를 치고 그거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죠? 가져오세요. 키보드 가져오세요. 가져가도 되요? 아 가져감이네요. 가져가세요. 돈 받네요.. 유저 를 친 다음에 유저 1383 K 2J 네. 김우중 이렇게 센터를 치면 의중님의 이게 나옵니다. 어워. 2015년부터 팔로우 중이시고 2012년에 만든 계정이네요 뭐 이거 제 사생활을 왜 공개하세요 언제 만들었는지는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공개가 돼버렸네 자 이렇게 해보면 단군님의 어떤 저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나왔죠 이게 지난번에 트라이예슬롱 끝나고 나온 얘기입니다 종수 이김? 이겼어? 이겼으면 간다? 바이바이? 지면 불러라 왼쪽을 보면서 맞춰줘야죠 아 미안합니다 이걸 봐야죠 아 저런 자기가 보인다고 시청자도 다 경력 몇 년이죠?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6년 5년이면 뭐 이제 걸음마 뗐지 두 분에 비하면 아주 그냥 애기죠 이렇게 잘라줘요 애기라고 하기엔 좀 크긴 해 금요일가 늘어내줘 자 이게 이제 그 트라이예슬롱 최근에 제가 우승한 대회인데 이때 4강전이 끝나고 제가 이제 기분이 좋아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8대7로 이겼는데 제가 좀 에이스 결정전까지 이기고 좀 잘했기 때문에 싱글벙글하고 있을 때 침착맨님도 가끔 이렇게 오시잖아요 기분 좋으니까 심술난다고 근데 단군님도 정확합니다 밤 12시 48분에 오셔서 종수 이김? 이겼어? 이겼으면 간다 지면 불러라 아 그러고 진짜 갔어요 진짜 갔어요 2분만에 갔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종수 잘하는 중 못할 때 불러줘 이게 약간 심술이 가득하죠 한 번만 걸려라 잘할 땐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잘하는데 다 잘한다고 하잖아 보기가 싫어 잘하는 거예요 아까 들어왔다가 꼴뱅이 싫어요 꼴뱅이 싫다 긁어보고 아니 일단 종수가 웃고 있고 그리고 얘도 너도 문제야 왜요? 지가 잘한다는 걸 알면서 표적이 약간 이미 얼굴에서 칭찬해줘 진짜 잘한다는 걸 그러려고 대회 나가는 거니까 칭찬해줘 꼴뱅이 싫어 겸손해야 돼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백날 첫날 두드려막고 하다가 나도 잘할 때 잘한다고 얘기 칭찬 듣고 싶잖아요 하긴 맨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할 때 칭찬받는 거 정도 인정해 주십시오 1년에 한두 번 자랑하는 나도 이해가 되는 게 종수 씨가 대회를 했다가 잘하는 상황이 있으면 복귀를 합니다 아 복귀하겠다 그거 좀 참김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전문용어 써도 됩니까? 리따르를 리따르를 하는데 리따르단도를 한 번 하고 또 해요 야 그리고 맞아 얘 장난 아니더라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럼 30분을 해 잘 들어보세요 엄청 30분이면 적은 거예요 상하더라 동방보다 많이 해 왜냐면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 뒤에서 이제 오리가 백조가 수명이 해서 고고하게 이제 있지만 그 안에 발길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밤새 가면서 며칠 그러니까 몇 주를 연습을 해요 근데 이거를 왜 보이게 리따르단도를 하냐고 아니 안 보일 때 다 하고 나서 이만큼 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복귀라는 거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귀라는 거지 잘한 부분까지 이게 사람마다 이제 교수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귀라고 하지 말고 자랑 시간 뭐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자랑 시간 내가 자랑 거 자랑 시간 칭찬 시간 네 자랑 시간 이게 보시면 메시지가 상당히 많아요 999 플러스 개를 쳤어요 시간이 기니까 다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쓱쓱 올리다 보면 아 저거는 이제 뭐 이런 거는 뭐 저날은 제가 조금 한가했어요 채팅을 좀 많이 치잖아요 종수야 잘 좀 하자 모이라 보다는 자이라지 채팅에서도 못 참아요 모이라 보다는 자이라지 자리야 자리가 좋은데 저것이 괜찮네 자이라로 이겼다 자리야 자리가 좋은데 야타족이야 제냐타를 했거든요 어 제냐타 종수팀이 확살 있어 멤버 종수야 잘 하자 디바 왜 불러 디바에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디바 나한테 왜 불러 걸크러쉬 걸크러쉬 체리나 이런 개그 욕심 여기 있습니다 이거 언제 경기야 급블리자드 비판 블리자드 워3를 리메이크해라 당근님의 의견이죠 맥크린 이름 바뀐지 몰랐어요 아 진짜로 캐서린으로 바꿨어요 깜짝 놀랐어요 맥크린가 이름 바뀌어서 너무 놀랐어요 내부 이슈로다가 캐서디 캐서디입니다 캐서린이 아니에요 캐서린은 게임 아니에요 다른 게임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캐서린은 여자야 여자 우리가 많이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년이야 캐서린 외국 년 자 이런 게 있고 상대 잘 안 돼 김동수 뭐 이러니까 채팅은 동수야 신기하면 동방신기 철수야 이거 맨날 나오는 멘트예요 철수야 난 철수한다 맨날 첫날 와서 이것만 쳐 재밌잖아 저리다가 안 하면 서운해한다 맨 위로 올려서 보고 거기서도 하나 볼까요 그럴까요 맨 위로 근데 이게 올리다 보면 너무 많아요 걸릴 때 99 메시지 걸릴 거 아니에요 아 걸릴 때 종수도 하나 볼까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항상 종수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종수야로 시작해 종수야로 시작하죠 종수야 또 먹냐 종수야 또 먹냐 풀러리 종종 뭐니 종수는 뭘로 함 종수야 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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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정윤은 치시네 신규 유저 없지 종수야 나 채팅 많이 했네 엄청 많이 했어요 니 방송에서 진짜 많이 했다 수다쟁이네 수다쟁이야 종수야 음악 좀 꺼줄래? 벌어 모르냐 벌어가 뭐야 몰라 뭘 벌어 종수야로 시작하네 종수야 음악 좀 꺼줄래? 눈이 부셔 종수야 종수야 이거 종수야 불러놓고 말도 없어 어그로 끌고 아니하면 니가 대답 안 했나 보지 아 자나 때 땐인가 보다 저 때 안 좋았을 때인가 보다 너 이때 헤카리말 땐가 봐 헤카리말 종수 진짜 종수 사탄 종수 이건 뭐예요? 몰라 사탄 종수 사탄 종수 이건 뭐예요? 몰라 사탄도 한 수 적고 간다 이걸 도배를 하셨네 니가 뭘 했나 진짜 악질이네 진짜 개악질이네 난 도배를 안 합니다 도배르만? 도배르만이셨네 사탄 종수 사탄 종수를 종수야 잠 좀 자게 조용히 하자 아 저거 저거는 한번 들어보죠 사탄 종수를 왜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 나 기억이 안 나와 저게 뭔지 이게 뭐냐면 몇 년도 올해 올해 2011년 6월입니다 자나 때 할 줄 아냐? 그러니까 화난 거야 종수야 신나 보인다? 너 왜 신났냐? 그랬더니 갑자기 안 신난 척 너보다도 못한다 신난다 신났네 확실히 신났어 루다님 루다님하고 뭘 했나 본데? 아닌가? 루다님이 그분 아니야? 그 분이잖아 도네이션 때문에 아 맞아 루다님하고 뭐 했나 본데? 롤을 한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아닌가? 모르겠어 TTS 들어온 게 아닌가? 종수 신난 거 보니까 오늘 우울하다 왜 내가 신나면 네가 우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북쪽 사람 같다 너 북쪽 사람 같다 이거는 못 봐서 한번 더 한 건가요? 아니 뭐라고 해서 내가 한번 안전의 표현이 아닐까요? 아니 제가 뭐 이거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사탄도 사탄이다 사탄 단수 접근이다 나도 궁금해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 있었지? 무슨 사탄이지? 사실 제가 하는 행동에서 별일은 없어요 근데 니들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종수 씨가 그 원본을 올리는 채널이 있었으면 이 날짜로 가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저게 나만 도배한 게 아니라 아마 채팅창에 다 저걸로 도배해서 그냥 나도 중간에 껴서 했을 거야 아 그래 종수보다 사탄이 더 다른 사람들이 막 지금 이게 다 도배하는 거죠? 여러 명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걸 종수가 자나 때 좀 신나게 하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나 때 되게 안 좋았는데 이 날은 뭔가 네가 행복해 보이네 그런가 봐 자나 때 힘들었는데 자나 때 끝나고 무슨 LOL 대회 나갔는데 여성 스크리머분들하고 뭐 스타렛 스타 아 스타렛 때 아하 이 색상 하죠 다 했었구나 상대 맞았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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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야 그만하면 좋게 말했네 왜요 왜요 왜 핵송도 안 되고 상대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때 안 좋았던 건데 아 뭐 알려주는 거니까 거기서 내려봐요 아까 사탄일 때 사탄일 때 내려서 내려서 자나 때 할 때 보기 좋았는데 기분 안 좋았는데 SUV에 터졌다 이건 뭐죠? SCV를 SCV를 SUV라고 했어 어떤 분이 SUV라고 했겠지 초보자분 그게 나요? 아니야 네가 SUV라고 했어 내가 기억나요? 기억나요? 어 그렇던 것 같아요 얘가 본인이 했을 거야 남이 SUV로 했는데 그거 갖고 뭐라 하잖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 안 하지 천냥이 한번 하래 뭐 리액션인가? 그런가 봐요 야옹 뭐 이런 건가? 종수야 나 내일 백신 맞아서 계속 집에 있는데 얘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따로 물어봤어요 우중아 시간 언제 내가 스타를 알려줘? 아니 됐어 방송에서는 알려달라고 하고 연락하면 아냐 아니 저 순간 대답해야 돼 아 저 순간? 왜냐면 저 순간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좀 지나니까 아이 귀찮네 생각보다도 별로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난 그래도 내가 혹시나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또 내가 안 알려주고 싶은데 뭐 연락을 따로 했어요 개인들로 근데 그때는 또 됐대 괜찮아 내 말에 큰 의미를 이렇게 부유하지마 아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가 지나가 뭘 미안해 웃으면서 쏘더만 여기 있네 그쵸 아 핵을 싸네 스타막 싸네 잘 좀 해라 난 축구 볼 거야 가 어 됐다 맹구 경기가 있었는데 지가 가는데 나보고 가래 새벽 3시에 아니 네가 이제 끈다고 하겠지 아 내가 끈다고 그랬구나 아 내가 끈다고 그랬구나 어 가 근데 의중씨 이런 채팅을 보면서 침정민 어떤 생각 드세요? 되게 너무 선녀죠? 아 너무 평범한데요? 어 뭐 이 정도 채팅도 하고 이거 일반 유죄였다면은 어 압옹은 한 몇 번은 당했죠 그러니까 영구는 아니더라도 10분 밴 압옹은 몇 번 쌓이면 여기 임시 차단이 써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저게 임시 차단이 한 세 번 네 번이 되면 나중에 임시 차단 할 거리가 생기면은 이제 영구맨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 채팅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이 정도는 뭐 또 양호합니다 더 뭐 있어요? 종수야 바쁜 척하지만 행복하니 네가 웃으니 좋다 이때 아마 자라 때 때 하도 안 좋아가지고 종수야 힘내라 응원을 해줬네요 아 그렇죠 종수 엄청 못해가지고 실제로 너무 오래 하면 또 응원을 해줍니다 의중씨가 네 기분 좋을 때만 뭐라고 하고 그렇죠 아니 호울한 종수 표정이 지난부하고 다르네 표정이 좋다 기분이 나쁜 거죠 오늘 왜 그래요 분위기 좋으면 몰래 지경을 좀 불러라 오히려 착하네 분위기 풀어주려고 내가 기분 풀어주는 거네 다 보면은 아 방송 아 이때 자라 때 하고 있는데 단군님이 디코를 내가 너무 힘들어 보니까 불러서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아 뭐라고 했어요 롤에 대한 어떤 아니 그냥 막 그냥 얘가 힘들어 니가 뭔데요 얘가 약간 롤 그래도 의중씨는 또 프로잖아요 게임에 대해서 혼수했다기보다는 뭐가 힘든 부분 이게 캐치가 되는데 얘가 이제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 음 이렇게 딱 보여가지고 아 너 이런거 네던거 그러지 이런거지 아 나도 알어 뭐 해 뭐 이렇게 했었어요 원포인트 레슨 이런거 멘탈관리 어 이건 어떻게 된거죠 얌얌님 말수 줄여야 해 얌얌님 감정적이다 어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게 그 얌얌님이 그 쓸데없는 오다를 많이 그 뭐 브리핑 뭐 나 지금 뭐 하는 중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줄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뭐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런 느낌이겠죠 아 그런 느낌이겠죠 뭐 얌얌 닥쳐 뭐 이런건 아니었겠지 아하 뭐 친하지도 않은데 네 뭐 그런거 있고 어 아니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점점점을 외쳐 아니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내가 넷채팅만 보면 무슨 채팅이 나만한 예방해서 나만한거라고 생각하는데 수많은 채팅 중에 넷채팅만 꼽아와서 아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게 보이는건지 맞아요 이게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앞뒤로 원래 채팅이 막 있는가 그냥 중간에 한 번씩 당황하신거 같은데 당황하지 않았어요 맞는데 저 점점점을 왜 갑자기 쓰냐 이거예요 아 여긴 앞에 서서 그 시야를 잡을 때 라인을 밀어놓고 제가 원래 다로 안 끝나면 약간 점점을 해야 약간 좀 편안함이 있어요 그 아직 안 끝났다 여지가 있는 약간 여배개미 같은거죠 그렇죠 한국의 여배개미 여배개미 이게 약간 이때는 의종님이 이제 그 잘하는 롤에 관한 거를 잘하는데 잘하는데 이게 트수가 된거야 아 이거 왜 저렇게 해 빠져야지 왜 밀어 아니 종수가 너무 못하니까 놀리려고 왔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알죠 잘해야지 놀릴 수 있으니까 잘해야 놀리는데 기다리고 있는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를 폼이 떨어져있으면 스텝이 원래는 기분 좋으면 놀리고 간다가 원 투 스텝인데 그치 기분이 안 좋으면 올려놓고 놀린다가 스텝이 원 투 스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놀려서 떨기기 위해서 올려놔야 되니까 지금 올려놀라고 하는거거든요 올려놀려고 이렇게 위로 우쭈쭈 해주는거지 그리고 이때도 이때도 담주에 재워주면 안되냐 그래서 내가 언젠데 그랬더니 아냐 괜찮아 이때 대답했어야지 아냐 아니야 니가 안된다고 했어 내가 안된다고 했어 방 안쳐놨다고 다 안해요 이건 기억나 내가 재워달라고 했거든 그날 근데 니가 그날 안된다고 했어 어 그래 아 근데 뭐 뭐 치워야된다고 그랬나 뭐 방을 치워야된다고 그러지마 부검등어 카톡 전화로 하지 않았을까 내가 정확히 기억해 까지마 서운했어요 안서운했어요 나도 그냥 저 좀 아 나 잘 때도 없는데 얘네들 자야 되는데 이정도는 아니니까 그 정도 아니었으니까 싸우려면 사우나 가자 여기서도 드림이 빠지지 않죠 그쵸 이게 오래됐어요 그쵸 오래됐죠 근데 이게 참 그런게 내가 한거만 앞뒤 맥락 없이 나만 저렇게 하버리니까 미친놈 같네 이팀 서포시 누구십니까 아니죠 싸우려면 싸우나 가자는 맥락 이시한게 아니에요 그니까 그거 말고 앞뒤로 다 싸우나 싸우나는 괜찮지 저런거는 뭐 소심발언한다 종수야 럼블 어려운 말에 내가 알려줄게 럼블은 서포 가야되는데 아쉽네 드림하는거지 소심발언 나중에 한다 다시 한다 종수옷 아저씨 같다 아저씨 같지 까 잘해도 까 우승하자 잘해도 까 자라 거북이 이런거 하나씩 꼭 해요 자라 아까 자라 거북이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데 니가 자라 네 들어가겠습니다 거북이 이렇게 하는거지 자라 거북이 다 알아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민망한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다 그 타이밍도 별로에요 아니 이게 맥락이 있어 타이밍이야 개그는 타이밍이에요 아니 그 타이밍 말씀하신 것도 별로 아니 그 상황에 들어가보면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여기 내리면 여기 뭐 소심발언한다 있거든요 이게 종수씨가 저 소심발언하겠습니다 이때 의중이가 소심발언한다 미쳤겠지 근데 소심발언 말하려고 하다가 참고 말 안하니까 나중에 한다 이렇게 브리핑을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지가 그냥 소심발언 한다라고 해놓고 사람들이 뭐 관심이 잘 안 끌리니까 소심발언 나중에 한다 하다가 다시 한다 하고 소심발언 한다 그러니까 그런 관심이 안 끌려서는 게 아니라 안 끌리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오 당군 소심발언 이렇게 하니까 괜히 한 번 또 꼰 거야 할만도 별 말 아닌데 별 말 아닌데 저 아래에 있는 종수옷 아저씨같은데 라고 말하려고 소심발언 한다 했는데 뭔데 뭔데 그러니까 종수옷 아저씨같은데 라고 말하려다가 아 부담돼서 안 한다 이거 추측 이거 정확히 모르겠네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래도 이제 몇 달 전 5월이면은 벌써 6개월도 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측을 할 뿐인데 잘하고 보긴 괜찮아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학자들이 옛날 거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이게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기억이 안 나 어렵죠 어렵죠 문맥을 맞춰서 올려볼 걸까요 소프엠 맹구 우승한다 아 맹구 우승한다 무승 못했어 무승 못했죠 저도 못했어요 이때 아르기니 두 개씩 먹자 천 종수 피곤해 보인다 인간젤리 잘하지 않으면 점프로인데 저기서 왜 저래 저기서 왜 저래 뭐 때문에 저러냐 아니 여러분들 인간젤리 왜 저러냐 인간젤리 왜 저러냐 인간젤리 왜 저래가 아닐 수 있어요 양념이 문제있다 인간젤리 왜 저러냐 아니 인간젤리 왜 저래가 인간젤리 왜 저래가 아니잖아 점프로인데 저기서 왜 저래 타이밍이 59초고 2분 2시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게 들어갔는데 어? 네가 들어갔는데 저기서 왜 저래 이렇게 한 걸 수도 있는 거지 이것만 나오니까 인간젤리 왜 저래가 아니라고 아 인간젤리 왜 저래 아니라고 저기 왜 저래 뭐 때문에 저러는 거야 근데 저기 왜 저래가 종수를 말하는 건 아니야 그치 너 왜 저래 점프로인데 하고 1분 뒤에 바로인데 아니면 싸웠나 보다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저쪽 분위기 왜 저래 이런 느낌인가 봐 왜냐면 밑에 뭐 때문에 저러는 거야 뭐 때문에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됐으니까 인간젤리님에 대해서 말한 걸 수도 있는데 이 악몽은 반대쪽만 보네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웬만하면 엄청 친하지 않은데 제가 막 그런 것 같고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인간젤리 안 치네요 네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 스타일은 얌얌님이랑은 치네요 그렇게지 않아요 근데 아까 왜 입 닫으라고 그랬어요 야 얌얌님한테 입 닫으라고 내가 아까 채팅창 뭐 좀 입 닫으라고 입 좀 닫으라고 조용히 좀 이렇게 쩜쩜쩜 그게 뭐 조금 노래를 했나요? 하하하하하하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아 이게 또 단군님이 나오네요 이게 재밌을 것 같다고 참고했는데 막사입은 부담값 때문에 힘들어 아 왜냐면은 이게 종수씨가 그때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네 제가 좀 진지하게 말을 해가지고 아 예예 종수씨는 네 제가 그 자나 떼는 건 잘 안 봐요 왜요? 왜요? 아니 그거 할 때 제가 꼭 뭐 일이 있어요 아 항상 내가 바쁠 때 자나 떼를 하고 계세요 시아가 뭐 그렇게 채팅 많이 했네 채팅을 많이 했네요 철수야 철수하자 단신 서포트 후 종수 아르기닌 아르기닌 더 먹자 급해 급해는 뭐야? 아 급하다고 급하다 아니야? 아 급하다 저거는 근데 저런 드립은요 급해는 보통 다른 사람 채팅하면 따라하는 거야 아 묻히는 거 있잖아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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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겠지 급해도 오디오로 하는 사람이 급해 이러니까 애들이 급해 급해 따라 치는데 저런 거일 거야 내가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당근님은 하다가 제가 뭐 하는 거 보면 조용히 보고 있다가 종수야 내가 뭐라고 하잖아 너나 잘해 아 이렇게 약간 우리 포인트 반도 안 썼어 어 강키 불러와 죽여버려 이제 이때 얘네 나가서 이제 졌어졌거든요 아 왜 네가 저거 저거 기억나는 게 너나 잘하니까 너 우승해봤어 뭐 이렇게 했을 거야 아 맞아 자기 두 번 우승했다고 그래서 강키가 문제였다 강키 감독님 명장이죠 명장이죠 포인트를 반도 안 썼어요 우리 팀 아 근데 그 감독님한테 어떻게 저렇게 상스러운 말을 죽여버리게라는 안 죽일 건데요 아 그냥 말만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칠하니까 아 그럼 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얍얍 인간절리 강키를 다 건드렸네요 강키는 괜찮아요 강키는 괜찮고 네네 뭐 이런 게 있고 종수야 잘 좀 하자 중력이 어 중력님도 케이시키지 말라 중력이 우리 팀이었는데 그때 국무 써가지고 중요한 경기 졌거든요 그쵸 손 풀지 말고 코나 풀래 손 풀지 말고 아 손을 품다고 그랬더니 코나 풀래 네 너 전장 좀 하냐 멍청아 이런 언색적입니다 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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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보면 내가 멘살을 읽겠지 그리고 종수야 전장 알려줘 해놓고 너 전장 좀 하냐 어 맞죠 나보다 못하는데 뭐 그렇죠 전장 알려줘 뻑큐 뻑큐로 날렸어요? 오타겠죠? 오타를? 저게 어떻게 뻑큐에요? 근데 깔끔하게 쳤는데 이게 뭐죠? 오죠 세종대왕님이 저걸 오라고 만들었지 뻑큐라고 만든거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오라는 의미로 써도 될까요? 근데 오타죠 오라고 할까면 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육을 뺐죠 보통은 오해받을까봐 사회적 인식이 빠큐로 되어있거든요 저렇게 치면 실수 5를 다시 한번 쳐줘요 보통은 표정을 해줘요 저거는 의도성으로 빠큐죠 아마 묻히는 채팅이었겠죠 그래서 오해를 할 여지도 없겠다 혼자 빠큐? 그게 더 악질이야 그게 아니라 5라고 하려고 했는데 뻑히어 나갔잖아 근데 묻힌거야 내가 더 오바하면 이게 더 오해받겠다 그럴 수 있다 보통 이제 그리고 지는건가 이런걸 달고 있기 때문에 어그로가 잘 끌려요 음 빈집 음 차돌 음 강나무 이때도 뻔하죠 제가 자다 때 우승했다 그러니까 빈정이 상한거야 자기는 그리고 제가 감나무는 제가 안했다고 누차 말했는데 이제 감나무를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바로 밝혀졌네요 감나무를 심고 싶다 이런 의미가 없겠죠 이거는 정확하게 말해줘야돼 아니 기억이 안나 아니 맥락이 기억이 안나 니가 친 채팅이잖아요 니 감나무 얘기했겠지 내가 감나무 얘기하냐 니 지능 떨어졌다 그 얘기했지 몰라서 축가를 너무했잖아 빈집 차돌 감나무 흐름인데 어떻게 누가 봐도 같은 시간대 인정할 뻔 인정을 해주셔야지 맞아요 얘 감나무에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없겠죠 하하하하하하하 맞아요 그거예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겠지 근데 그렇게 말한거지 뭐 저게 다른 의미겠습니까 다 알면서 뭘 조수씨 집에는 감나무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감나무 없는데 그 정도다 뭘 그 정도야 이거 이때 이거 우리가 우승했는데 그때가 빈집이었다는 얘기는 우승팀원을 다 욕보인 거예요 응 빈집 응 차돌 응 감나무 저를 비난하는 건 괜찮지만 그때 같은 팀원들을 비난한 행위 저 3줄은 진짜 유치하네요 응 빈집 응 개유치하죠 응 감나무 이것도 당근님 오늘 또 종수야 12승 한 적은 있는데 충전할 때인가 보네요 아니 맨날 제목 12승 아니 저는 맨날 12승 해요 식탁배님이 12승 그 뭐지 종수는 제목 있잖아요 12승 특강 아 진짜 해요 근데 그러니까 하는데 이거는 냉정하게 하는 건 맞는데 자주 해요 은근히 사실 맞아요 인정합니다 오히려 제가 2021년에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못했어요? 아 그래서 저거는 린정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어 저기도 과외하자고 지난번에 제가 하는데 침창맨님이 미션을 거셨어요 12승하면 10만원을 어 땄어요? 오 그때 제가 12승하니까 당황하셨어요 역시 돈 걸리니까 네 저는 그때 이제 12승을 그때 걸었어요 사실 승리가 거의 굳혀졌을 때 아 주려고? 네 주려고 좀 더 거시지 네? 더 거시지 근데 10만원? 네 130만 유튜버가? 네 천만원 정도 걸어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10만원 아이디로 공 하나 정도 더 붙인 다음에 그냥 뭐 해도 되는데 굳이 근데 10만원 줘도 이 정도로 이렇게 기고만장해지는데 그러면 얘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아 못 줄 건 없죠 제가 뭐 천만원도 줄 수 있어요 오 주세요 근데 근데 시건방지니까 안 시건방지도록 그럼 제가 500만 받을게요 천만원 중에 500씩 갑시다 10만원 정도가 딱 적다 일부는 더 받으면 애 망치는 길이야 뭘 니가 뭔데 날 망치고 말고 나도 망치고 주세요 근데 나 망가지고 싶다 나 망가지고 싶어 저도 망쳐주세요 나는 뭐 내 전재산을 줄 수도 있어 어 여기도 있네 난 10만원도 한다 뭐가 10만원이야 모르겠어요 뭐 그런거 보다 뭐 위해서부터 볼까요 종수야 이거 치트키 아니냐 종수 플러스 찻잠 이때부터 종수야 전장 많이 바뀌었니 너 왜 친추 앉아있냐 아이디 뭐냐 나 안보이는데 운바가 뭐야 아 운바 뭐야 왜 이렇게 세지냐 아 운바 맨날 이러잖아 운바 아니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 운바 막 이러길래 저건 또 뭐야 물어본거야 저 때가 언제죠? 저 진짜 몰라서 물어본거야 5월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아니 진짜 몰라서 물어본거야 운바가 자꾸 뭐 들어갈때마다 혼자 내가 알기론 따윤희님이 먼저 맞아요 운바는 따윤희가 먼저였던걸 그냥 하다보니까 저도 보다가 쓴거에요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따윤희님 발 유행어인데 종수가 이제 하순선을 한거는 시청자들이 운바 운바하니까 저도 따른거죠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철석은 또 뭐야 인기이다 아 저게 그거 그거 그때 가심했대지 나왔을 때 저는 안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전장 과외해져라 과외해져라 근데 막상 이래서 또 알려준다 그러면 저 때 해주지 그럼 네 저 때는 받고싶었는데 좀 지나고나서 해줄까 이러면 그땐 달라진다니까 됐어 됐어 그 순간이 지금 아니 근데 얘는 진짜 던져놓고 막상 이때 어 지금 화해 들어와 이러면 아니야 지금 말고 나중에 이러고 막상 가상생활하면 아니 그 순간에 원한거지 지나면은 달라지는 거잖아 알겠습니다 그게 계속되는게 아니잖아 종수씨 이제 혈석 관련해서 이제 멘트를 드리자면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텐데 응 응 종수씨가 이제 화장실 자주 가거든요 그렇죠 엄청 가지 혈석 제조 중 아 아 혈수맥돼지라는 밈이 있어서 철면수심이 종수맥돼지 그래서 종수맥돼지가 어디로 가면 혈석을 쏟아낸다 혈석을 쏟아낸다 혈석 제조 중 예예 그런 느낌 그런게 있죠 이런게 또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나중에 채팅할때 그런건 몰라도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 종수야 하고 나 간다 더 풍부하게 쓸 수 있죠 앞으로 좀 아 근데 제가 진짜 이거는 풍부해요 저는 그냥 하는 말인데 채팅을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방이 없어요 종수씨가 유일해요 혈석 혈석 이런 말투 저는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두 분이 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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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번은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혈석 안 써봤다고 저는 혈석 이런거는 얘가 안 거예요 저는 안 했어요 아 너 썼잖아 근데 쓰잖아 진짜 안 썼어요 니 방송 내가 몇 번을 봤는데 정수씨 그건 무조건 했어요 아니 근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억울하잖쑤! 작년쯤에 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건 아니잖쑤 이거 내가 왜 져야 되는 건데 뭐잖쑤 이건 무조건 했지 내가 보기엔 나도 기억나는데 하지 않음? 뭐 이러면서 있었어 내가 왜 져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했어요 질 수가 없는 거잖쑤 정수 씨가 너무 오래 복용을 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수 씨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아래 보면 병건스도 있거든요 병건이가 들어와서 채팅했을 때 인사하는 거예요 난 이걸 보면 딱 그 느낌 받았어요 둘리만 알죠 도우나가 어서오고 병건이 어서오고 고통받는 정수 씨 그러면 병건이가 오잖아요 채팅 안해요 저 센 놈이었구만 가발 있어도 되겠구만 그리고 정수가 물을 쫙 빼 그만 좀 해 물을 쫙 손 넘네 진짜가 왔다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지 아직 네 거 나올 때 봅시다 난 별거 없어 진짜 종수야 또 먹냐 네가 뭐라고 그러냐 계란말이 맛있겠다 나 여기 3년 때인데 승급전 때 멘탈 부숴놓자 뭐지 일단 뭐 모르겠어 의정 씨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아니 별게 없어 그냥 종수야 아니 근데 보다보면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 또 먹냐 홍차네 블리자드 너무 우려먹기 아니야 블리자드 이제 비판을 하네요 네 아 저건 맞죠 하스 설치에 밀어먹기 맞잖아 아니에요? 아 맞아요 클라식이 그 하스 송클래식인가 네 하스 클래식 철수 잘생겨졌네 저때 술 먹었나 아니요 오후 6시 20분인데요 어우 술 먹었네 낮술했네 그때 종수 씨가 그 파인애플 머리를 버렸나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파인애플 컷 그것만 버려도 사실 사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의중 씨는 종수 씨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아 그냥 사기지않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저렇게 아니 심지어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재력도 있고 재력 없어? 있잖아 아 금강연아님 왔다갔다 아 그럼 그럼 그전인 것 같은데 4월이면 금강연아님 오시기 전 왜 잘생겨졌다고 했지 그럴리가 없는데 그냥 잘생겨졌나봐요 그럴리가 없다뇨 지금 보면서 그런 걸 느끼나 보지 아무튼 깊숙이 아마 내 생각인데 컷을 하고 거기서 세팅을 해준 것 같아 아 근데 얘가 지가 이걸 세팅을 하면은 파인애플이 돼요 아니면 첫날은 이뻐 첫날 미용사님이 컷 그 첫날 세트까지 해줄 때 맞어 아니면은 두건을 썼나 두건을 왜 써요 맞는 두건 없어요 철수 잘생겨졌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니까 겸손해라 그랬나보다 그리고 여기다 보시면 위에서부터 보면 4월 5일 종수야 잘좀 하자 이거 항상 멘트해 종수야 잘좀 하자 잘하자 언제 잘할래 갑보기 안 불편해 옹냥아 넌 뭐야 지들끼리 또 있나봐요 맨살 또 맨살 맨살 맨살이라고 하면 맨살이지 우리도 시청자인데요 공격중지 나 이기면 좋냐 종수 더미한테 이기는거지 이론빠삭 야구 재밌냐 오늘 망구하는데 맹구 못하겠지 더미 개꿀이라고 그러지 약간 전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더미면 전장하는데 더미 만나서 거기서 뭐 하지 않았어 더미한테 이기는거지 이론빠삭 야구 뭐 했나 인스타 업로드 모른다는게 저 인스타 해요 니가 인스타에 뭐 올리겠습니다 하니깐 아 그땐 저때는 몰랐잖아 아닌데 알았는데 인스타 한지 몇 년 됐는데 몇 년 됐어요 아 맞다 몇 년 됐는데 얘 안에 활동을 먹을거만 올려 거의 안올려 1년에 한 두번 그러니까 아이디만 있는거야 그게 있는거냐 있는거지 그게 없는거냐 요즘 와우도 못해 이때 바쁠 때 없군 없군 이때 한참 없군이 뭐가 없군이야 자 종수야 그만 먹어 조만간 사줌 어? 사준대요 아 사준덕어놓고 안사줌 조만간 사줌 조만간인데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사줌어요 뭘 사달라고 뭔데 저게 이때는 사줄 생각이었어 어 그치 그치 저 때 그럼 말했어야지 사달라고 했어 그치 그 순간에 종수야 너도 한국말 잘해 나 일하러 간다 수고해 갑자기 보면은 저는 채팅 양도 많지 않아요 그냥 딱 할만만 하고 나가요 맞아 양호합니다 일하는데 넌 왜 게임해 이게 나 일이거든요 아 저거는 내가 그거야 항상 뭐 중계 들어가기 전에 보다가 종수 방송하고 있으면 아이씨 나는 일하러 왔는데 종수 웃고 있네 심심이 난거야 웃으면 좋아야 되는데 웃으면 좋아야 되는데 좋아서 좋아서 그러더니 종수야 보고싶어 어 보고싶다 난 일하러 갈게 넌 치사하게 게임해라 치사하게 게임하라 갑자기 고백을 해 고백을 해 보고싶다 그러니깐 보고싶다 그랬는데 그것도 심술이 났어 그럼 보고싶다고 할까요? 아 그건 아니죠 보고싶다는게 좋죠 네 따뜻하네 종수야 보고싶어 가로치고 종수야 난 너 없으면 안돼 그치 친데래 너였으면 안돼 너여야만해 아아 하지만 없어도 괜찮을지도 온리유 온리유 철수야 신나보인다 어 신나보인다 난감즈라스 즈라스 좋네 종수야 나 마트가 마트가 와인 스토커야 감즈라스 이게 뭐냐 난감즈라스 난 간다 즈라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몰라? 난감 즈라스 난감? 즈라스 종수야 안물 철수야 12시간 먹고작이 넌 하루에 얼마나 먹냐 얼마나 먹냐 물어본거죠 이게 많이 치진 않아요 그냥 가끔 심심하게 뭘 쳐 치기는 니가 샌드백이야? 내가 너 왜 쳐 종수 대회 아니야 때려치자 때려치자 몇등함? 잘했네요 잘했네 전 누구를 돌리지 않습니다 칭찬도 했네 잘했네 돌린다 돌린다 돌리지 않습니다 며시보다는 부패지 먹는 부패 말고 그리고 그날은 채팅을 안했어요 안했어요 갑자기 와서 자기도 해보고 나니까 아차 싶은거야 이건 아니다 중계 들어가기 전 시간 웃겼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종수야 안자냐? 안 아쉬웠는데 내가 아쉬워했나봐 개발렸는데 첫판은 좀 아쉬웠지 우승 잘해 이때 우승했나요 나? 모르겠어요 1월 1월 10일이 뭐예요? 잔하 때인가? 잔하 때인가? 아닌데 저때는 내가 잔하 때였는데 전장..인가? 우승 도리토스인가요? 도리토스 아 도리토스 같아 아니 근데 시나인 63이랑 플로리인데 어떻게 이겨? 아 이때 우리 롤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롤할 때 아 이때 트라이슬론인가? 모르겠어 근데 병건이도 있는데 베드라지 베드라지 그거 아냐? 병건아 시나인대 베드라지 아 시나인대 베드라지 네 동은 아니잖아요 아 이때 단군님이 잘할때 아 난가보다 내가 잘할때 기대감 갖지 말라고 맞췄네요 뭔 우승후보야 근데 나중에 우승후보 됐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승할 수 있었는데 아 이때 그래가지고 아 아쉬웠어 우중아 내가 한 것 같아요 아 그때 아쉬웠다 그랬더니 안 아쉬웠는데 개발렸는데 하고 나는 우승했어 그러니까 종수야 우승 잘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흐름이 왜 이렇게 훈훈하냐 기분 나쁘게 자 여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자세히 봐요 언제까지 볼거야 저도 이제 한 1년동안 아니 지금 본게임이 남아있는데 제꺼를 마치 본게임처럼 아니 내 채팅은 별게 없어 사실 오늘 좀 귀엽다 이런 채팅 외치는 거예요 설레게 설렜어요? 보고싶다 귀엽다 내가 귀엽다고 하면 설레? 아니 나는 괜찮은데 너 괜찮겠어? 아니 저도 괜찮아요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괜찮았어 아니 뭐 종수야 전 안했으니까 괜찮아요 아니 난 괜찮은데 브로맨스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게 999메시지가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이게 다 못보고 제꺼는 그만봐도 될 것 같아요 2021년까지만 보죠 아니 왜냐면은 제꺼야 어차피 이런 식이야 그냥 별로 패턴이 없고 제꺼도 제꺼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슷해요 달라 니께 메일이 아니 너는 좀 심해 제가 원래 이걸 하면서 이 채팅을 하나하나 보면 힘드니까 네 정리해 오려고 그랬거든요 이분들이 생각보다 채팅을 많이 치셨고 아니 왜냐면 봐봐 내 나는 뭐 대화법도 그렇고 지금 채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랄까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막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소위 말하는 그냥 약올리는 거면 약올리는 채팅이고 놀리는 거면 놀리는 채팅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간다면 가는 거 같아 솔직한데 얘는 뭐냐면은 안 놀리는 척 하면서 사실은 놀리는 거야 그거는 이따가 얘기해 봅시다 그런 느낌이야 보면은 근데 저는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말하지 마 제 거 하고 싶으면 네 차라리 그 침착맨 채팅의 밤이라고 해서 어 날 새서야 그럴 수 있어요 일단은 2021년 거를 하다보면 네 또 이제 그 앞에 거도 상당히 많아요 옛날부터 네가 해온 악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날 잡고 이번에 저는 오늘 안에 될지 될까 싶어서 2021년 거 하고 반응이 괜찮으면 이제 또 분기별로다가 2020년 19년 옛날에 과거의 침착맨은 어땠나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제 거 그만 보죠 999개라 제 건 그만 보죠 저는 최근 거에서 끝날 거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플러리님과도 싸우네요 러리야 너도 그렇게 잘하진 않아 제가 또 러리짱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기세등등이야 진심 볼 때마다 먹어 병건이는 두 번 나갔잖아 우승 못했으니까 우리 원딜이 좀 아 저건 이제 러리랑 장난칠 거겠죠 아 500포인트 남으면 강키가 문제 그러니까 1000포인트니 50 510포인트가 남아가지고 우리 팀이 근데 이거는 저도 중요한 게 플러리님이 우승을 못해요 아 그래요? 되게 잘하시던데 러리짱은 잘하긴 해 프레임이에요 잘하는데 못한다는 건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네? 우승을 못하니까 못하는 만큼 잘하니까 그 으깨게 리그에서 우승 못하는 종수 같은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죠 저는 딴 데 우승 많이 하니까 뭐 근데 플러리한테 왜 그렇게 말해요 플러리는 하나도 못했죠 우승을 아니까 그 안에서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승 씨 한 번 나갔나요 두 번 나갔나요? 한 번이요 한 번 그럼 한 번 더 나가야겠네요 왜요? 한 번 더 나가야죠 왜냐면 여기에 이제 병건이는 두 번 나갔잖아요 이게 우승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승을 얘기하는 거 얘는 로얘로다 내가 이번에 안 되더라도 한 번에 나는 기회가 있다 그런 느낌인가? 몇 팀이었죠? 그 병건 씨 나갔을 때는 저는 네 팀일 때 하고 여섯? 한 번 더 나갔나? 기억이 안 나 아니요 네 팀일 때 두 번이었어 아 그렇지 전 다음에 나간 무조건 우승인데 제가 요즘에 롤을 안 해서 사실 섭외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직박이 형이 요즘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단판전 한 번 하자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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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박이 형 그런 건 괜찮은데 뭐 자나 때를 롤을 안 하는 사람이 나가는 건 말이 안 되고 엘루엘을 즐기는 사람이 나가야지 그렇죠 즐기시는 분들이 축제가 돼야죠 단군님만큼 롤을 즐기는 사람도 없어요 안 즐겨요 엘루엘 안 합니다 플러리 좀 시어머니 같으면 자꾸 들들 볼까 저거는 플러리랑 장난치는 거지 네 플러리 지졌다 진짜 장난치는 거죠 네 플러리랑 같이 아마 여기에 플러리가 있었을 거야 아 그리고 제가 우승했다니까 빈집터리 주제 시끄럽네요 이 빈집터리라는 발언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네 종수 씨의 방송을 받지 보면 저 정도는 종수 씨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너 우승해봤어 우승해봤어 난 우승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 그렇게 하지 않네요 너 그렇게 해 네가 내가 언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순간 욱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애 날 우승 두 번 했는데 난 우승했자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내가 우승했자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화가 나니까 그러는 거지 화가 나신 거네요 종수 씨 땜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안 보이면서 화가 난 거죠 그러면 화가 났네요 근데 심지어 저는 종수 씨가 그다음 자라 때 때 개똥을 쌀 때 저는 위로해 주고 멘탈을 관리해 주고 적당히 쌌어요 저는 참고로 종수 씨 땜에 화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요 화를 안 내는데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럼 더 악질이지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철수야 오늘 좀 귀엽다 1월 1일 날 뭘 계속 봐 아니 그러니까 21년까지 올해는 봐야죠 올해 지났어요 21년 여기까지 머리 폭탄 받았냐 얼굴이 폭탄인가 그러더니 종수야 사랑해 아프냐 아프지마 저 웃기라 파인애플 같다 파인애플 같다 내가 그것도 웃기다 니가 해도 웃겨요? 아니 머리 폭탄이 났는데 얼굴 폭탄이냐 이거 너무 웃기고 고마워 고소할게 웃겨서 맞으면 우승해라 다시 봐봐 종수야 머리 폭탄 맞았냐 얼굴이 폭탄인가 아니 웃긴 게 아니고 심각한 비난이에요 비난이 누굴 보고 웃어 보통은 미안해하거나 사과를 하는데 저게 저게 뭐라 그러지 유치한데 웃기네 아 얼굴이 폭탄이다 웃을 일이 아니죠 웃을 일이 아니죠 미안해요 사람 얼굴 보고 폭탄이다 미안해야 돼요? 미안해야죠 그럼 이따가 뭐 뭐 석고대지하실거에요? 제거는 제거 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각 상황에 따라 맞춰가지고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저는 다 정상참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단군님 거 요만큼 보는데도 꽤 걸렸잖아요 나는 심장면 채팅의 밤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나는 스토리가 생각 안 날 정도로 뭐냐면은 별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던지다 가는 느낌이야 맞아 맞아 딱 봐도 그냥 짧게 짧게 즉석으로 즉석 빠지고 어 왔어 갈게 뭐 이런 느낌이고 자 저는 이제 이 컨텐츠를 정말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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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매번 그래요 침착면님 채팅 부과 한번 하죠 하자고 맨날 첫날 그러는데 꾹꾹 참아왔어요 오늘을 위해 그리고 오늘도 다 못해요 이 맛배기만 네 여러분이 보시는 채팅은 그래도 좀 순화된 침착면의 채팅입니다 조수씨는 되게 좋겠네요 왜요? 이거를 조수씨만 열람할 수 있어서 그리고 종수씨는 채팅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저는 진짜 안해요 아 내 생각에는 내 채팅 이거 팔잖아요 로그를 채팅으로 팔려요 팔려요? 아 돈주고 팔려요? 진짜로 저도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종수씨는 오히려 그거에요 이득을 봤어요 이득을 봤어요 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와서 침착면님 거 봐도 될까요?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소름 끊기면 좀 그러니까 혈석? 혈석은 아니고 피똥이요? 혈류? 혈류제조? 뭐 혈류에요 커피를 마셨더니 인후현상 아니 아까 또 우리가 얼큰한 거 먹었으니까 이거 제가 갔다 온 던가 단군님 거 몇 개 더 보세요 네 감나무대 차돌자봉 이따위 것들 있고요 이따위 거라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철인삼정 넘긴 뭐지 아유 종수씨 아이 참 이게 999 이상으로 나오나? 넘긴 것 같은데 계속 나오나요? 채팅 많이 했네 진짜 다른 방에서는 채팅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종수씨 방송에서 많이 하네요 그 제가 병건씨 방송에서 채팅 안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보통 종수씨는 자기가 막 하고 있고 이쪽 그 병건씨는 게스트분이 계시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괜히 막 어그로 끄면 좀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저도 종수씨 방송 아니면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종수씨가 비슷 아니에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른 데서 안 하고 종수씨한테서만 방송 채팅을 많이 한다? 근데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구타유발자라는 얘긴데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 저는 구타하지 않았는데 채팅을 이렇게 쓴다는 게 저는 누가 봐도 그냥 친한 친구끼리 놀리는 정도의 수준이고 병원씨는 근데 이게 자꾸 손이 나가게 되긴 해요 내가 뭐 그런 거랑 연계된 게 아니고 그냥 이것만 봤을 때 콩나문대 가리는 거야 손가락이 나가긴 해 먹는 거라도 잘해 종수야 우승하자 뭐 이런 가지가 있죠 인정이지 놀고 있네 나 감 진짜 나는 그냥 딱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부파대회이기도 하고 잘 좀 하자 잘 좀 하자 많이 하지 자야 되면 호섭이 호섭이 저 머리 아마 일자로 자랐을 때인가 보다 철인 블리자드 철인 그거 아니냐 뭐 종수씨가 창피하다 에휴 니가 전설이다 먹으면서 싸네 먹으면서 바로 싸네 바로 싸네 너로이 싸네 전설 못 찍어봤는데 어 저 핫스톤에서 전설 찍어봤는데 먹으면서 종수씨가 먹고 플레이를 못해나봐 먹으면서 바로 싸네 아 맞네 플레이를 어 어 금방 왔네요 네 그럼요 어 바로 싸네 랭구보다 종수가 위야 음 이런 거 컴명 오진다 네 레프트 할 사람 더 없냐 아 레프트 그때 하다가 또 방구님은 항상 말만 났어요 그때도 하자 그래서 모으면 했잖아요 근데 더 더 하고 싶어서 저 많이 했는데요 더 하고 싶어서 포쇼님 이길 수 있냐 어 포쇼님 이길 수 있냐 네 기열이 형 자나 PC방 가서 해 어 전장대회 철수대야 주제 철수대야 주제 결투는 이때 결투가 나왔나봐 어 결투는 뭐냐 미신 나한테 배워라 네 페이커 부르자 페이커 부르자 이런 것들이 있네 네 그렇죠 배고 없어요 채팅은 요정도 채팅인데 네 사실 이제 단군님의 채팅을 보면 이게 좀 띄엄띄엄 적어요 네 맥락도 없고 맥락 없는 건 너도 비슷한데 사실 조금 침착맨님의 어떤 저런 것들이 있어요 특징들 제가 본 침착맨님은 약간 흐름 안에서 스토리텔링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저 하고싶은 말 하고 가는 맥락 없이 그냥 툭툭 던지다가 반응 보고 나 간다 모르라 모르라 나 진짜 가거든 그러고 근데 얘는 약간 있어 스토리텔링도 있고 나는 내 거 내 채팅을 보고 악플을 내니 뭐 이런 얘기하면 전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제 채팅은 네 재즈라고 해주세요 재즈 즉흥적으로 쌓아올려가면서 계속 나만의 연주를 하는 거예요 티오 그래서 저는 침착맨님의 채팅을 보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채팅을 칠 수 있을까 눈물 흘렸어요 눈물까지는 나오진 않고 이거를 과연 해도 될까 이제 방송에서 저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항상 하자하자 그러는 걸 너무너무 아끼고 있었다 오늘 드디어 공개할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침착맨님의 채팅을 너무 많이 안 볼 거에요 2021년 1월부터 오늘까지만 볼거에요. 딱 1년치만 엄청 많겠다. 엄청 많지 않나? 그럼 6월까지만 볼까요? 왜냐면 나보다 채팅 더 많이 할거 아니야? 아 너무 많이 하잖아. 훨씬 많이 하잖아. 나는 그냥 진짜 딱딱 단타를 침단하네. 그거를 보고나서 만약에 좀 찜착맨님이 괜찮으시고 다른 분들의 반응이 좋으시다면 그 전에꺼는 나중에 또 진짜 말그대로 찜착맨의 밤 찜착맨의 스케치북 이런거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진짜 다른 시청자들이 있으면 같이 잼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음 나는 건반 그래서 침착맨님이 옆에 있을까요? 하하하하하하 카우보이 비밥의 비밥이 그 재즈의 용어거든요. 각자 연주를 내키는대로 해서 만들어내는 그 불협화음과 그 화음이 어우러진 장르입니다. 가능합니다. 비밥을 하면 비밥. 그럼 침착맨님의 연주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한테 자 침착맨님. 2014년에 만드셨고 15년 2일부터 제가 10월 1일부터 방송했던걸 기억하거든요. 하루 동안은 안하셨네요. 임시차단이 한번 있어요. 임시차단은 그때 클릭을 잘못했을거에요. 아니야. 클릭을 잘못할 수가 없어. 이건 많이 없거든요. 저거는 진짜 혼잣말 그렇게 그럼 뭐하러 맞췄어요. 그냥 드래그로 해야지. 몰랐죠. 차닭짬뽕 먹은지가 좀 된거 같은데 이게 드러나네. 이거에서 꽉 찰 때 쥐가 뭐야? 쥐가 뭐냐구요? 아까 그거 맞춘다고 아무거나 찐거야. 헝가리 묻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종수야 불러놨구요. 일단은 위에서부터 볼게요. 하루하루 다녀주면 일단은 하루치 양이 벌써 갑자기 오시더니 밤 11시 11분경이죠. 타락파워 종수 저 기억이 나는데 이때 최근이네 이때가 아니라 그저께요. 이때가 아니라 그저께 이때 이제 종수씨가 뭐 되게 뭐라고 해야지 뭐 뭐 아무튼 뭐 지금 뭐 되게 막 흑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거 같애. 타락파워 종수라고 갑자기 오자마자 명격은 모임 그래서 명예일격이다 딱땜이라고 하여서 명칭을 하더니 또 불러요. 종수야 투기장은 바란일이야 종수야 너 이마 성형했냐? 왜 이마에 크레이슬러 보영물을 넣어놨어? 그때 이제 종수씨가 여기가 방송하면은 이 조명하고 맞아요. 크레이슬러 마크처럼 이렇게 됐어. 그쵸. 근데 아니라고 하면 되죠. 아 그러면 괜찮아요. 안 넣어놨어 근데 제가 그래도 침착맨님이 이제 오늘 컨텐츠 쓰려고 혹시 부검을 해도 되니 물어봤어요. 네. 채팅창 부검? 섹스인데? 네. 왜요? 그럼 섹스인데? 좋은데가 섹스인데에요? 왜 좋은데가 섹스인데죠? 섹시한데? 섹스한데를 줄여서 섹스인데? 섹시한데 섹시한데라고 하면 되지 왜 섹스한데라고 그러는데? 좀 더 강한 표현. 섹시한거보단 섹스한데? 요새 아래기능을 좀 많이 드셨나요? 아 근데 이게 저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쓰죠? 저는 지금 못들어봤는데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이에요. 옛날에요? 옛날에는 많이 썼어요. 어 섹스한데? 뭐 이런 느낌. 섹시한데보다 좀 더 강한 섹시한거. 이것이 재즈인가요? 더 강한 섹시한거. 그쵸. 음. 그니까 이게 분위기 봐서 섹시한데로 쓸 수 있으면 섹시한데데 지금 분위기가 어 부감한다? 웅성웅성 그래라! 막 차곡차곡 올라갔을 때 어 섹스인데? 기분이 좋아졌어. 섹스인데. 여기 들어가줘야되는거에요 원래. 아 원래? 오케이. 거기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막 지금 막 어? 흥분해 있는 상황에서 섹시한데 한번 쥐. 아 그래요. 분위기 못맞춰주는 거 같아. 그래서 섹스인데 1을 내붙혔나요? 섹스라고 하면 이제 짤리니까. 아 안써져요? 그럼 뭐 짤리는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니까 그 악플러들의 공통점이 짤릴거 다 알고 있어요. 아 이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쓰는데 짤리는 사람 다 알고 있어서 막 LOL도 보면은 아 그렇지 그렇지. 별표 안나오게 하려고 숫자붙이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많이 해본 놈이 알아.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 짤린 경험이 있어서 많이 안했는데 경험자지. 자 제발 게임에 집중하세요. 철청자님들. 종수야 너 먹으면서 하는 거 보니 한번 실수하게 돼있다. 미친 그리고 실제로 실수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네. 저도 진짜 실수를 했는데 미친 타락파워종수 귀여운데? 그래 나 오염됐어. 철멸심 차돌 짬뽕이 깊은 맛에 오염됐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나 오늘 두개 털었어. 짬뽕 얘기죠. 오늘 직원분들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수자님 나와서 이수자님만 가져갈 수 있었어. 근데 안 가져감. 몰라 니꺼 먹기 싫은가봐. 이수자님 한번 보셔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보통 안나오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괜찮습니다. 아 만 번이래 막. 아 안된대? 먹임뭐야 월척수님이 미칠단 폐보충이지. 종수야 축구는 너 혼자 아세요. 미친놈아. 왜 미친놈아죠? 축구하자고. 하기 싫은데 자꾸 하자고 아 그래서 미쳤나요 지금. 미친놈아는. 축구에 미친놈아? 아니. 진짜 이거는 내가 기억이 있으니까 오해가 없는데. 아 네네. 엊그제니까. 그 영두가 나온거에요 제가 이제. 오 섹스인데 이러니까 이제. 섹스. 종수씨 뭐 섹스인데요. 아 미친놈아. 뭐 이런거 있었어요. 야초할 때? 아 예. 동영상 영두가 나와서. 아 따라한거구나. 따라했었어.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해설을 붙여줘야돼요. 아 그러네요. 나같이. 아니. 섹스인데는 진짜 쓰는거에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어 섹스한데. 그때도. 그때도 혼자 갑자기 야초하는데. 하루에 몇시만. 섹스인데. 어우 섹스한데요. 맨날 이러는거야. 섹스죠. 아니 어디서 그런 말을 써. 섹스죠. 나 그거 쓴 사람 두 명밖에 못갔어. 야초니까 야초. 누가 또 있어? 침착맨님이랑. 또. 직박이용. 직박이용도. 영도가 오는데 맨날 쳤나. 섹스. 섹스. 진짜. 그 형은. 아 섹스한데. 울리게 울리게. 섹스보다 맛있다. 막 이러면서. 진짜 그래. 음식을 먹더니. 섹스보다 맛있어. 이게 섹스지. 그만해. 진짜야 그 형. 너도 그만 따라해. 너도 좀 그렇다니까. 너도 그만 따라하라고. 이렇게. 논문적으로 얘기해. 저랑은 좀 약간 용법이 다른데. 그 형은 이제. 이게 섹스지. 이런 식으로. 저에서 파생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쵸. 이게 영도를. 직박이용도 많이 보다 보니까. 네네. 섹스한데. 섹스한데. 이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채팅창에서. 아 이게 섹스지. 이게 섹스지.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직박이용도. 그런 것 같아요. 다 네가 애초다. 원조라는 건 아니고. 이게. 그. 저는 용법에 맞게 썼다는 거예요. 아. 본인은. 섹시하면 섹시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섹스인데. 섹스한데. 섹시한다는. 섹스 어필한다는 느낌인데. 섹스는 뭐야 그럼. 섹스한데 이건 뭐. 섹스를 하고 싶다. 사실. 용어라는 게. 그 유행어나 뭐. 밈 같은 게. 뜻이 막 꼭. 부합해서만 쓰는 게 아닌 게. 뭐 그냥. 느낌이 확 오잖아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섹시한데 보다. 섹스한데. 전. 아닌 것. 나 뭐 이런 거 달라. 그게 왜. 그게 같아. 오늘 정수 섹스한데. 안 했어. 내. 뭔 소리야. 어디갔어? 어디가 멋있다는 뜻이야. 오늘 정수 되게 섹스하다. 섹스하지는 않은데.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섹스하지는 않은 것 같아. 약간 뭐 매력적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개쩍인데 뭐. 야 이거 유튜브 올리라 그랬는데 이거 이리 놓으면 어떻게 올리냐. 올려. 아 B를 해야지. 섹스가 나쁜 단어는 아니잖아.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역시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할거면 다 좋은데 너무 길게 걸리니까 아니 종수 거기 마우스 로지텍이야? 헝가리 묵국은 뭡니까 갑자기? 저게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뭐 마우스는 안된다고 해서 내가 한 말이고 헝가리 묵국은 헝가리 묵국 얘기가 나와서 했던 것 같아요. 헝가리 묵국 그래서 너는 헝가리 묵국보다 헝가리 묵국을 더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 뜻이구나. 헝가리 묵국이 맛있죠. 묵국은 먹을 수 있는데 헝가리 묵국은 없죠 원래 그냥 헝가리 묵국에서 파산된거지 이게 재즈에요. 하다가 여기다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싶으면 바로 넘어가는거에요. 나도 그런 느낌이네. 맞아요. 얼굴도 폭탄이네 뭐 이런거잖아. 폭탄 얘기하는거지. 의중씨도 재즈인거에요. 저도 재즈죠. 장르가 다를 뿐이죠. 너는 힙합으로 해 그냥. 그리고 침착맨님 한동안 또 안오셨는데 또 보겠습니다. 거의 뭐 한 3주만 내 오셨거든요. 바쁘셨나봐요 요새. 11월 18일 종수야 오늘따라 헤어스타일이 영농후계자 느낌이 있대요. 그때 좀 차분해서 그랬어요. 저는 나뿐말이 아니죠. 차분하다는 느낌입니다. 떼부자죠. 종수야 구강기니? 종수 항문기기도 해. 닭목가지를 비틀어도 종수는 화장실 간다. 이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강기니가 왜 나왔냐면 계속 뭘 쩝쩝대였어요. 아 제가요? 뭘 자꾸 쩝쩝대요.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강기니? 그래서 구강기 막 채팅에서 막 올라와. 그래서 내가 항문기기도 해. 왜냐하면 화장실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 맨날감. 먹으면서 아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이러면서 갔다오는 거야. 사람들이 혈석제조 항문기기도 해. 화장실 맨날감. 그리고 닭목가지를 비틀어도 종수야. 이거는 종수씨가 와가지고 침착맨님 부검합니다. 진짜 부검합니다. 아 그랬으니까 네가 아무리 강압해도 나는 화장실에 간다. 간다. 있는 사실이 변하는 건 없다. 이게 이제 일침. 이런 말을 해줘야죠. 종수야 또 부르더니 알아. 그건 맞아. 난 잘하는 게임이 없어. 흰둥이 대 빨간둥이. 이거는 이제 디아블로. 제가 흰둥이. 디아블로가 빨간둥이. 그게 뭐예요? 디아블로 빨간둥이. 얘가 하던 캐릭터가 드루이드인데 하얘서 흰둥이. 디아블로 빨가니까 빨간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양호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승했던 빨간둥이. 뭔 소린가 했네. 디아블로가 빨간둥이. 종수 뽑으면 전장을 꽉 잡는 거죠. 우승했다고 하니까 오버하치 밸런스 좋던 여기까지도 무난하죠. 나는 없어요. 없어 보이죠? 최근입니다. 뭐 있겠지. 없을. 아니 있겠지가 아니라 아니 뭐. 아니 없을 수가 없겠지. 정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11월 23일. 종수야. 타렉 고사 찾냐? 타렉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러더니 푸하와 웃어요. 재밌었나봐. 자기가 드립치고. 내가 나는데 저런거. 그랬더니 내가 드립치고 난 웃지는 않거든. 그렇죠. 그렇죠. 담백하거든 나는. 자기가 하고 자기가 운수는 조금. 이때도 제가 한 한 두 달 전부터 침창민 님의 북원 콘텐츠를 사람들 해달라 그래서 침창민 님이 있을 때 허락을 구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던데 이때도 불안한 거예요. 원래 채팅은 맥락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채팅만 뽑으면 흐름이 안 느껴져요. 어 맞아. 내가 그런 느낌이잖아. 내가 그런 느낌이야. 그게 맞아요. 내가 보면 이상해. 내 채팅만 뽑으면 흐름이. 근데 그래놓고 바로 지고 갑자기 오섹스. 아무 맥락 없어요. 오섹스는 뭐예요. 1분 뒤잖아요. 오섹스는 뭐예요. 오섹스는 뭐예요. 저도 감탄사예요. 채팅 읽어주는 남자. 원래 채팅은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사람 채팅만 뽑으면 흐름이 안 느껴져요. 이렇게 부검을 한다고 했을 때 했던 말인데 이게 악플을 썼다느니 오해를 받는 것보다는 재미가 없다고 느낄까봐. 아 재미있으라고 섹스를 넣었다. 아니 이 앞에 두 글이 이것만 봤을 때 재미가 없을까봐 난 이런 말 한 거야. 내가 악플이 두려워서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그건 알겠고 근데 왜 오섹스는 뭐예요. 섹스가 재미있어요? 오섹스는 뭐냐고. 오섹스 글을 한 거는 1분 사이에 1분 사이에 종수씨가 갑자기 섹스한 플레이를 한 거죠. 오 내 플레이가 섹스했다. 되게 매력적인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오섹스 오가 섹스 오섹스 섹스란 플레이가 뭐야 아니 이 사이에 플레이를 게임방송을 하니까 섹스한 플레이 그리고 이거 지방관 때문이야 뭐 이거는 피곤 요즘에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래서 내가 신장도 검사해 자기 거래 뭐 뭐 여기까지 먹고 이제는 카카오야 철학 종수야 간에 버섯 들어갔니? 균할 간에 버섯 들어갔니는 네 피곤하니까 뭐 지방간 뭐 이런 얘기하다가 간에 버섯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가? 아무튼 그렇고 난 자원봉사 이거는 어 너 뭐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 이 채팅창에 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치. 본인이 아까 그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검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가 봉사하는 거다. 재미를 위해. 어 그러니까 나는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균형을 종수씨가 좀 비난을 많이 받으면 좀 가져가고 어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 경제가 이렇게 돌아갈 때 좀 이렇게 뭐 뭐 뭐 화피를 더 찍어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잖아요. 제도를 통해서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게 조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자정작용을 기대한다면은 공산주의인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그건 이제 되게 큰 정분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다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듯한 말 좀 뭐 보이지 않는 손 뭐 애덤 스미스 뭐 들어오면서 내가 적당히 개입을 해야지 이게 채팅창이 자정작용에 기대하기에는 애쓴다. 애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채팅창 관리자를 써요? 안 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유한 방식으로 만드는 채팅창 관리자를 썼으면 넌 여기에 숫자가 쭉쭉쭉 올라갔어야 돼요. 채팅창이 있었으면 난 안 썼죠. 아 있었으면 그렇죠. 애쓴다. 애쓴다. 그 당시에 경찰권이 약하니까 배트맨이 활동을 하는 것처럼 아 경찰이 고든 경감이 제대로 했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뭘 또 안 그렇죠야 옆에서 아니 뭘 또 그럴싸한데야 아니 뭐 일리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간나무지 간다 그랬는데 넌 간나무 아니에요. 아니 간나무 맛있다고 가지마. 벌금 천억 지금 네 배떼지가 북을 끓고 있어 종수야 나 지금 아 나 지금 안 하고 버티면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는데 지금 왜 해 뭐 이런 거 있고요 미션이 걸렸었나 참 배트맨스럽네요 아 이거 그거야 이것도 침착맨님한테 이제 당장 며칠 안 남았으니까 북엄을 한다고 그랬더니 안 하고 버티면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는데 지금 왜 하냐고 약간 맛배기를 보여줘요 샘플을 보여줘야죠 이때 북엄하면은 뭐 만원 후원 아 맞아 미션 5만원인가 몇만원 했었는데 얘가 어 그래요? 그럼 할까?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버티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왜 지금 하냐 황금알을 낳는 거에요 이것도 종수씨를 생각해서 조언을 해주잖아요 내가 계속적으로 나는 이게 종수씨를 위한 플레이를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날 위했다 좋아요.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돈 내가 가져갑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그 철수씨가 종수씨가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은 착한 사람인데요? 그렇죠 내가 봤을때 시청자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렇게 쓰는데 악질면 악질면 하니까 계속 보니까 악질이 아닌데 악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나는 보는데 아직까지 괜찮죠? 아니 내 생각보다 그게 뭐 이상한 채팅 없는데요? 잘 보세요 오히려 뭐 아직 몇개 안 봤어요 이제 아직 11월입니다 종수야 내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욕심이 문제인 것 같다 알면서 편해질질 못한다 종수야 종수까지 마라 개청자 새끼더라 봐봐요 한 번씩 넣어주고 개청자 새끼들이 절 깠나요? 네 개청자 새끼들 눈깔을 황마 후며 파풀라 이게 왜 계속 하냐면은 저랑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제 채팅을 쓰는 거고 전장같은 걸로 이제 막 까니까 음 날 보호해주기 위해서 너무 심하게 까니까 내가 적당이면은 이제 제가 또 큰 정부가 개입을 안하죠 배트맨이 출동을 안해요 네 여기서 이제 봐봐요 여기서 이미 배트맨 램프가 뜨고 아아 배트 시그널 뜨고 네 활약하는 거죠 팔콘의 그 패밀리들 다 이제 무찌르고 재천만하라 아 이거는 이런거 의중씨가 좀 낫네요 이런 드립은 얘는 뭐 얘는 근데 근데 나쁘지 않아요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재접 재첩은 나쁘지 않아요 네 종수야 나 승 골랐거든 기왕 나 도와줄 거 반스 벗고 시원하게 도와주라 표현이 참 직설적이에요 얘는 약간 거기 여기도 그리고 놀랍게도 1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외설 쪽으로 좀 세네요 이게 1을 안 붙여서 그게 필터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반스 하는 거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된다면은 된다면은 저걸 두 번 쓰긴 싫어요 왜냐면 이게 채팅이라는 흐름이 나는 건반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 필터링이 되네? 다시 이 부분을 친다? 그 느낌이 안 들어 아 그럼 맞지 한 번 더 하는 거 설명을 들어가면 안 되죠 1초마다 달라져요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1을 넣는 거예요 아 좋아요 하얀거탑 대사라고 하면서 너를 고스터바스터드로 치면 마시멜로맨이고 직박이 형은 먹겹이야 이거는 뭐 자기를 뭐 뭐라고 표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이 정도 채팅은 괜찮은데 어 괜찮죠 내가 외나봐 거기 출연 안 했는데 종수야 진짜 솔직히 말해 돼지감자 언급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왠지 모르겠는데 깜짝깜짝 놀라 돼지감자 뭐 차 맛있다고 돼지감자 차 맛있다고 막 계속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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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감자 돼지감자 계속 이래가지고 종수야 포켓몬 금요일날 나는데 당연히 포켓몬 해야지 닌자 쇽쇽쇽 각이다 종수야 너도 조상님 잘 모시면 이렇게 신묘해진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은 뭐 할까요 아 이브 롤렛을 그래서 포켓몬 뭐 할까요 포켓몬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하고 닌자 쇽쇽쇽 각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닌자 쇽쇽 걸렸어 신났어 지금 그래서 조상님 잘못이라고 다쿠마 신구임? 노구 다쿠마 먹을 것 집착할 것 같네 말투 개우치엠 밟고 뒤지셈 여기도 1을 붙였네요 이게 1을 붙인게 핵심인가봐요 네 그리고 다쿠마는 알죠 장총 쏘는 하나 이때 저 신구 할아버지가 처음 나왔어요 아 맞아요 이날 그리고 아래 내리면 밝고 뒤지셈 이게 뭐였냐면 여자애가 트랩 깔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뭐 얘기하는거야? 게임이 있어요 코만도스 옛날에 아시죠 그거 비슷한 게임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막 트랩 깔고 종수씨가 밟고 뒤지셈 막 이랬던거 그쵸 근데 다쿠마 할아버지가 너구리를 써서 사람을 유인해요 종수야 너구리가 나가니까 신나가지고 종수야 그 너구리 부 1에 들어가는게 핵심이에요 불알 큰 너구리냐 불알 큰 너구리는 둔값으로 쓸 수 있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려줄게요 네 이거 알려주세요 전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섹스 불알 뭐 이런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종수야 그 너구리 불알 큰 너구리냐 이게 그 할아버지가 쓰는 캐릭터 너구리가 있거든요 네 너구리가 있어요 근데 그 너구리가 불알이커? 변신을 해 그 너구리 변신 안해요 아 그래? 아무튼 이때 왜 했냐면은 불알 큰 너구리가 일본 그 창작물에는 그 둔갑을 해요 실제로 불알 큰 너구리 콩포코 뭐 이런거나 그 일본 뭐 지브리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리고 샤먼킹 만화 보셨죠 거기서도 이제 너구리가 불알이 엄청 커요 이만해 진짜로 아 이거 내가 지어낸게 아니야 진짜로 그래 그런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일본 설정이 있어 그래서 혹시 불알 큰 너구리냐 아 그니까 왜 이렇게 썼냐 저 너구리가 그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불알 큰 너구리라면 일본 게임이니까 어 걔는 둔값으로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아마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일본 배경이니까 서양에서 만든 게임이지만 일본 배경이니까 너구리가 혹시 변신 되냐 변신 되냐 어 내가 만약에 둔값 한 거 못 봤다면 변신 된 너구리냐 불알 큰 너구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팍 또 지랄한다 뭐 직장들이 또 지랄 시작했다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 불알 큰 너구리는 둔값을 쓸 수 있어 아 저는 그런 배경 지식이 없지 갑자기 이런 책을 치길래 얘 또 왜 이러지 그러니까 얘 말을 들어보면 다 말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그러니까 불알 큰 너구리냐고 했을 때 시청자들이 그렇게 할 거란 걸 알면서도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저 새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알잖아요 저거를 이렇게 내가 불알 큰 너구리냐 했을 때 사람들이 맞아 응 오 맞아 역시 이병권씨가 똑똑하네 오 일본에 또 그런 불알 큰 너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있구나 어 병권씨가 또 똑똑하네 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나요? 맞는 말이거든요 시청자들의 반응을 예상 못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예상이 나 당연히 나도 개그할 때 사람들이 탄식할 거 알면서 하는 거거든 알아요 근데 왜 하냐면은 그치 저는 일종의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차근차근 말을 해도 제 캐릭터 때문에 지랄도 아하 어차피 또 억지 부린다 아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나는 놓은 거야 아 그러니까 나는 결국 어차피 앞에 차근차근 깔아도 연병을 떨길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가자 아 그러니까 생략한 거다 어차피 이거 설명해봐야 또 다른 어떤 그 정석적인 걸 해도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 아 본인의 캐릭터를 내가 말하면 헛소리야 무조건 그냥 그렇게 돼있어 섹스는 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섹스는 헛소리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다른 얘기도 이미 사람들은 선입견을 깔고 세관경을 끼고 아니 저는 근데 침창민 씨의 다른 것들은 다 이해를 하거든요 네네 섹스는 좀 섹스는 좀 섹스는 섹스는 피이 바바바바라 ㅎㅎㅎ 어 이런 거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또 지랄한다 지어낸다 예 지랄하네요 지금 그래서 진짜 설정이야 예 또 설명 설명을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이상한 괴인으로 돼있어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또 억지 논 그게 억울해요? 네? 억울해? 억울하지 않아요 이게 이거 근데 이제 이.. 급발진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변호지 그건 아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받아들이고 있어 그럼 오늘은 침착맨님을 나쁘다가 아니라 침착맨님의 급발진이 얼마나 재밌을까 저는 저런 마인드 굉장히 섹스하다 이게 섹스지 유키 머리 좀 빗어주면 안 되겠냐 피콜론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재밌네요 피콜론가는 아마 피가 회복이 잘 돼서 그렇죠 유키는 머리 좀 남발해가지고 아 그리고 이때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TFT를 하고 있는데 미션이 걸렸었어요 1등하고 배치기 리액션을 따라하면 도네이션 만 원이 걸렸는데 했더니 되게 좋아하셨어요 종수야 돈의 리액션 이걸로 가자 떼돈 냄새 난다 뭘로 했다고요? 배치기 배치기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어떻게 보면 되게 훌륭한 조언이네요 나는 생각보다 침착맨이 되게 내용이 좋은데요? 내용이 좋아요 이런 거 괜찮아 프레임이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봐도 이상한 내용 없는데 아 이상한 게 없어요? 아 솔직히 어 섹스한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난 근데 난 막 극한으로 막 막 아니야 아니야도 안 해 그쵸 그쵸 왜냐? 그냥 내가 감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내가 캐릭터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빼빼로데이 진베야 어느 정도 먹을 거니? 잭꿍이 뭐야? 몰라요 잭뀡 이게 뭐야? 잭뀡 잭뀡이 뭐 그때 나왔겠죠 섹스 뭐 이런 거야? 그런 거 뭐예요? 아뇨아뇨아뇨 강탄사가 잭뀡 뭐 이런 거야? 아니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8.4% 보니까 전작인데 잭뀡이라는 뭐 하수인이 있지 않을까? 잭뀡이 뭐 쭈꾸미? 잭뀡이 어떻게 쭈꾸미야? 잭뀡! 뭐 이런 거 같은데? 귀척하는 그런 거야? 아 짝꿍! 아 짝꿍! 아 짝꿍! 가시맨돼지 짝꿍 살탕할까 하는 건데 이게 후반에 나왔어요 아 맞아 맞아 육성상점에서 근데 시너지가 있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짝꿍 키우면 될 거 같다 해서 잭뀡 가 여기까지는 무난합니다 8.4%입니다 묻힌 묻힌 규키 묻힌 규키가 뭐야 규키 몰라 나도 묻힌 묻힌 그러니까 묻힌은 미친 미친 것까지는 알겠어 나는 묻힌까지는 이해하겠어 근데 묻힌은 뭐야 규키 묻힌은 뭐야 그냥 막 이게 나오던데 묻힌이야? 뭐야 이거 살려봐 발음 기억 오케이 오케이 묻힌 뭐 이런 거야? 친 그러니까 묻힌 묻힌은 어우 묻힌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미친은 미친 이거보다는 묻힌 이런 느낌이 있어 근데 묻힌은 묻힌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이게 이거를 딱 묻에서 딱 걸어줘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묻힌 무금으로 약간? 그 드라이빙 유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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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그 트랙에서 이렇게 탈 때 브레이크를 이렇게 쫙 걸어줘 이렇게 할 때 드리프트처럼? 드리프트 할 때 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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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친 이것보다는 조금 절제되어 있지만 느낌을 살려서 약간 감정적으로 근데 앞에 공회전을 하면 안 돼요 어? 무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친 바로 그냥 들어가야 돼 담백하게 들어가 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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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백하게 이걸 왜 배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규키는 아니 저게 어떤 느낌인지 살리려고 구키 요리사 쿠키 요리사 쿠키라고 있거든요 발로 규키 뭐 그런 거 있고 오늘 대회암 대회때 566 미친 이거는 시청자들이 오늘 566 찍었다고 네 이때 기억나요 중국 초청전화 당분 보내지 무친가 더 잘하니까 제가 나가도 전혀 인지감은 없죠 종수야 꿈을 포기하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안 되는 꿈을 부여잡는 건 더 슬픈 일 나 이때 있었던 것 같아 나 이거 기억나 저 멘트에 나는 좀 감명받았어요 포기하자 내가 앉아있는 t1의 자리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까 저런 말이 사실은 저는 뭐 참 감탄스러운 게 뭐냐면 차마 할 수 없는 얘기거든 저도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밑에 나에게 양보 어 이거 없었으면 저는 그럴 수 있었는데 나에게 양보해 심각해지니까 그렇죠 어 내가 그 말 하려고 했어 저거 나에게 양보해라는 말을 안 하면 진짜 너무 진심 같고 좀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는데 아 저 말을 함으로써 약간 위트 있게 가려는 어떤 걸 깔아준다 금리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어 저 제가 이제 그 바꿔주는 거죠 약간 장난식으로 음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건 되게 이게 다 맥락이 있네요 저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멘트들이 아니요 적재적소인데 적재적소에요 자 그래놓고 신나게 뭐라 그러다가 개청자들아 종수에게 뭐라 하지 마라 뭐라 하지 말라고 너 니 펜 들어주는 거잖아 4분지라서 이게 흐름이 아예 바뀌었어요 다시 흐름이 바뀌었어요 아 이거 종수 펜 들어주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또 과도한 또 과도한 또 뭐라고 하는 거야 제가 또 한 번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그 엔진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신나게 뭐라 그러다가 갑자기 4분 안에 종수야 니가 있는 자리는 나에게 양보하라 그래놓고 개청자한테 화살을 돌리고 이게 4분이면 되게 길어요 4분이면 쉽지 않지 롤로 쳐봐요 롤로 치면 4분이면 완전 바뀔 때에요 사실 30초만 돼도 상황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4분이면은 게임이 아마 한 판이 끝나고 다음 판 할 때 분위기가 뭐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때 난리가 났을 때 또 한 번 여기서 큰 정부가 들어가 준다는 거예요 배트맨이 출격을 했다는 거예요 아 오케이 자 1발장전 아 내가 왜 져야 되는데 삐삐 거르지 마라 내 방에 포더킹 무쇠 한 명 있는데 한 번 성불해야 할 듯 한 번 하자 뭐 이게 나왔어요 어 2발장전 내가 8.4%로 무승부했을 때 낫지 이거는 내가 8.3% 무승부했을 때는 조용히 해놓고 억울하게 지니까 또 징징됐나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 거 같아요 종수씨가 너무 억울해하지 말해 기어리형 자리에 없어진다 기어리형 이때는 내가 왜 이걸 했냐면은 종수씨가 야 이건 아니잖아 아 씨 야 이거 맞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네 사람들이 채팅은 차마 치지 않았지만 지랄 시작한다라고 마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앞장서서 내가 한 번 쳐주면 시원 하면서 더 이상 종수씨한테 채팅을 못하신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차마 뭐라고 아우 다 생각하고 있지만 차마 못하는 걸 너는 어떻게 보면 속시원이 너의 캐릭터를 살려서 내가 희생을 한다 희생하면서 희생하면서 내가 했으니까 너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여기는 언급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빠가 아빠한테 혼나면 얘 오늘 반 죽는데 엄마가 먼저 손빵 쳐가지고 널루아 이러면서 때려가지고 거기서 끝내는 그 느낌으로 나는 계속 건반을 미친듯이 흐름 타서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조율을 하면서 근데 왜 기어리형 잘 있냐 내가 억울하면 기어리형이 억울할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기어리형은 아낄걸 크크크크 신났는데요? 억울하려고 전작 아니야? 크크크크 너무 신났는데요? 아래에 있어 또 숭고하게 포장하기에 너무 신났어 그리고 아래 억울하네 이건 확실히 억울하네 억울하네 이건 본인도 인정한 거야 억울할 만큼 이건 아싸 해걸이다 해걸이 뭐야? 해골 해골 켈투자들 만났다 같아요 켈투자들 해골 그러더니 갑자기 또 1분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나봐요 개청자 게이야 종숙까지 마라 아 진짜 까지마 개청자 게이야 1분 사이에 아니 편들어주네 다 벼랑에 다롱이 대 절병에 매달리는 대롱이 하하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밌잖아요 침투자들 반응이 좋은데 재밌는데 갑자기 그냥 입에서 나오는대로 무친 개쎄다 이건 얘기죠 오 악마 수학교사한테 확률로 들이대지 마라 종수 못참는다 이때도 확률 가지고 종수씨한테 막 뭐라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 확률하고 저 확률하고 맞냐 그래서 침투씨는 나름의 확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종수가 맞다 내가 얘기해 침투자들 도와줘 이번 건 심하긴 해 이번에도 억울해서 졌나봐 이건 침투자들 인정하셨나봐 종수야 힘내 그러더니 정산부탁 맞췄나봐요 저는 맞아요 아마 틀렸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산부탁을 했다는 건 내가 맞췄다는 건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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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고 한 건 종수가 안 좋게 끝났겠죠 파임은 뭐예요? 파이어 엠블렘 침투자들 하단게임 종수야 난 포인트 안 먹어대 근데 그럼 너 돌이킬 수 없게 돼 심하게 낸지 똥 싸고 스트레스 불자 이게 뭐냐면 포인트 뭐 잘못 누르는 걸 감안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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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나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심술나서 어 그러면 정산부탁 그러면 나의 실수로 이렇게 해도 되겠네? 처음부터 말할게요 자 정산부탁 정산부탁 종수가 야 너 나한테 뭐 반대로 걸어놓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돼서 하는 거야 라는 뭐 그런 뭐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와있네 팀장님 재즈책에 올라왔는데 재즈잖아요 재즈는 느끼는 건데 왜 이걸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이론을 풀냐고 이때 어떤 물어봐서 이때 분위기한 게 또 설명이 돼야 되니까 느낌이란 게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아니 나 설명 안 해도 돼 아니 뭐 해도 좋은데 아니 근데 제가 그 천수씨가 어떻게 얘기한 것만큼의 어떤 그런 악질적인 건 제가 보기 제 기준에서는 기대치가 되게 높여있어요 왜냐면 되게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그렇게까지 다니면 아니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아니라 되게 고어한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애가 미친 놈은 아니에요 뭐 이게 어떤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갑자기 쌍욕을 쓰거나 급발치다는 그런 건 아닌데 어 사실상 이런 채팅을 침착민이란 아이디가 없이 뭐 1,2,3,4,5,6,7,8 이런 아이디가 많아서 이런 채팅을 친다? 아 그럼 안되지 그건 안되지 침착민이잖아요 근데 나는 왜 하냐 내가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다 근데 나도 이거를 알아 일반적인 사람이 하면 제재를 당한다 당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어그로를 분산하고 큰 정부 역할을 한다면 종수씨 채팅방에 전문 채팅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하게 내가 내가 돌려서 태극권으로 관리를 하는 거야 충격을 흡수하는 어 착착착하는 거보다는 좀 약간 깔 때 같이 슬며시 까주는 척하면서 다시 돌아 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관리가 된다고 그래서 나는 종수씨가 채팅관리자를 실제로 써가지고 그 투입이 되면 언제든지 다 놓고 떠날 자신 있어 난 그때 모드를 내려놓고 갈게요 크 나는 종수씨 생각밖에 없어요 채팅창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개청자 꺼져라고 청소를 한 번 하자고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똥 사고 스트레스 풀자 똥 한 번 화장실 간다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다크나이트를 해가지고 청소 한 번 하자 개청자 꺼져 미친 개청자 부검하면 죽은 애 하는 겁니다 자꾸 부검하자고 하니까 개청자와 종수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까 두려워 두려웠나 봐요 두려워 그런 건 두렵죠 두렵지 우리 사이 갈라도 내가 뭐 비난은 감수할 수 있겠어 사실 난 종수와 헤어스트로 나 두려워 마치 지금처럼 지금처럼 오해하고 나는 정말 개종수 아니 개종수 무슨 말이에요 개청자에 막 이러길래 개종자 이러길래 개종수라뇨 갑자기 창치개명을 해요 그게 아니라 개청자 개청자길래 김종수 씨를 위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원치 않게 이렇게 살짝 원하기도 했지만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굳은 일을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이렇게 폄하해서 종수 씨도 나를 오해하고 오해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갈라져 그러니까 거기서 오해해서 거실해져서 이간질처럼 될까봐 막 두려워 침착맨 님의 채팅이 침착맨 님이 이제 자기가 큰 짐을 짊어지고 희행하는 거더라고요 생각하시나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착맨이 저렇게 채팅을 한 번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채팅창이 중구 낭방으로 정말 그러니까 저게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결과를 보고 끼워 맞춘 거지만 근데 거꾸로 반대로 해도 병권 씨 말이 아예 아예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야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본인이 이렇게 미사유구를 붙이고 약간 포장을 했지만 심했으면 제가 배를 했겠죠 내가 보기에는 희생까지는 아니야 희생까지는 아니야 지가 그냥 재밌는데 근데 마침 정화도 되는 것도 맞아 그치 의도할 건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다면 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 손이야 근데 다 보여 나는 큰 정부죠 장영단이고 그리고 종수 씨가 그거를 아마 아셨을 거에요 뭐죠? 생각보다 나를 옹호를 많이 해주는데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에요 나랑 보면서 생각보다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죠 병권 씨가 오히려 되게 재밌게 잘 센스있게 해주는 거 같아요 저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으면 좋아요 저는 시청자들이 맨날 지금 내가 보니까 종수가 오늘 이게 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반전 감동 스토리 같거든요 생각보다 아이 병권이 감동 스토리였네 채팅창이버 시청자님 두검 한번 하죠 악질 시청자라는 거를 개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 병권이는 이런 애였다라고 그치 병권이는 섹스를 좋아하는 착한 친구야 나는 나는 진짜 난 혼자 묵묵히 감내하면서 그냥 홀로 걸어가려고 했었어요 내가 그걸 더 이상 못 보겠어 나는 그냥 누가 안 알아줘도 돼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알아줘 네 자 어쩔티비 종수야 1절만에 심술 났죠? 이건 당근이가 침착면이 공통된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면 기분 좋아하면 심술 나는 거 근데 아닙니다 얘기하세요 아니 포벌어서 좋은데 종수야 유치하다 그러더니 섹스면 종수 오우 섹스 종수 그건 칭찬이죠 그 병권 씨의 질환에 따르면 정말 섹스한 플랜 했다는 거기 때문에 섹시하다 보다 더 센 표현으로 그러더니 이제 이해가 되죠 왜 나온지 그러니까 저 섹스라는 말이 너무 세다고 생각하지만 섹스면 종수가 좋은 표현이라는 거는 이해했어요 칭찬이란 본인의 의도라면 그 말년을 건강하게나 어떤 이런 뭐 그런데 베텐 같은 데 나가서 하세요? 섹스 안 돼요? 못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공식 채널이니까 네 여기는 개인 채팅창이고 우리는 사실 2류잖아요 3류고 네 은행에 등급이 있다면 금융권에 아 우린 제2금융 제3금융 2금융 3금융 쪽이잖아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규모가 작다 이거 그 환경에 맞는 또 말들이 있고 하니까 섹스한다는 말은 좀 그렇죠 웃었으면 무지해 종수야 지옥가자 너무 즉금융한 믿은 게 아닌가 리노를 꺾고 읽어봐 바로 놀이다 종수야 내일까지 징징될까 하하하하 이때 이제 좀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요것도 너무 징징해서 시청자 반응이 약간 반감이 되려고 하니까 그만하라라고 얘기해 준 거지 이렇게 침창맨님이 저를 위해서 채팅을 치신다는 게 감동소리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종수 씨와 채팅창에 그 의회가 있어 의회 채팅창 의회라고 쳐요 응 그러면은 의회한테만 너무 니네 조용일만 해도 반발심이 있어 아 그렇죠 이때 한번 이쪽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야 본인이 조율한다 너 그만 징징대 너네도 개청자들 그만해 너도 그만해 돌아가면서 하는데 나만 할게 근데 왜 네가 해 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섹스하네 아 근데 이게 침창맨이라는 게 맞는 게 근데 일반 시청자가 저러면 거들떠도 안 보여 그렇죠 근데 침창맨이라는 저 딱지를 달고 하니까 네 어차피 실제로 친한 사이고 또 130만 유튜버를 자랑하고 있는 섹스맨이니까 섹스맨 앞으로 바꿔줘 아이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식 활동은 못 하죠 아 공식 활동은 못 하죠 사회적인 또 시선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또 신났죠 여기 이때 되게 신난 것 같아요 침창맨이 여기때 많이 쳤네요 채팅을 많이 쳤네요 자 원래 치다가 한 20분 치다가 딴 일 하러 가요 그렇죠 켜놓고 켜놓고 꼬지 말자가 뭐야 기분 좋아 보이는 거 보니 종수야 꼬지 말자 억꼬 금지 꼬지 말자가 뭐야 투기장 투기장 이게 죽음의 환자가 큰 소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3코인데 기억이 나요 3코인데 죽음의 환자를 쓰기에는 아까워요 아까워 왜냐하면 깔린 게 2코가 공격력이 낮아가지고 나중에 쓰면 되게 이쁘게 가져갈 수 있어 근데 3코에 낼 게 이거밖에 없고 꼴려면은 영능하고 1코를 한번 해줘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종수씨가 코스트가 남았으면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코스트가 딱 맞았을 거야 그것도 영능 1코도 그래가지고 3코 할까 이거 할까 계속 고민했는데 그냥 하수인 깔 수 있을 때 깔고 죽음의 환자가 나중에 필드가 비워지면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힐을 깎아놔라 죽음의 환자로 그 말이었어 꼬지 말자 꼰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플레이를 꼬아 그냥 일반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자 기본적으로 원래 보인대로 하자 너무 까 그 뭐라 그러지? 창의적인 플레이 하지 말고 뭐라 그러지? 묘수증 묘수증 1코 2코 3코 툭툭툭 내면 되는데 정해져 있는데 자꾸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창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러더니 아르기니크 진짜 시도 때도 없네 미친 종수 칭찬이죠 진짜 아 몰랐제 이건 뭐예요? 정해져 정해져 진짜 몰랐제 아 그래요? 버퍼링이 방풀 냄새난다 칭찬맨크 속도야 저거 너무 사기야? 말이 안 돼 상대방이 방풀 냄새가 났다 아 냄새가 났다 아니 근데 채팅이 되게 뭐 뭐 무난하죠? 뭐 어떤 걸 기대한 거예요? 아니 뭐 악질이라고 하길래 저는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이런 거 얘가 생각하는 거 이거 종수 뇌 한번 갈라보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 이러지 없을 거 같죠? 네 자 이후 식사랑 조령하려고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면상해 전에 다임백이 히오스 할 때 똥구멍으로 세 분 쓰는 생각나네 이게 아마 다임백? 스킬을 종수 씨가 이상하게 써가지고 네 확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다임백이라고 있었죠 철권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 히오스 많이 했거든요 네 쓰랄 할 때 자기가 하는 거 잘 보라고 하면서 나 쓰랄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세 분을 하다가 마우스가 돌아가지고 똥구멍으로 나간 거야 아 아 그러니까 이때 종수 씨가 마우스가 돌아가가지고 그 비유를 한 거구나 그 비유를 했구나 로지텍이 끊겼다 근데 너는 같은 상황도 더 억울해 보인다 저구랑 2절에서 멈춰야 되는데 5절이 상관은 그런다 아니 조언 조언 너맞아 이게 맞아 그거 실제로 5절을 해 꼭 안 그래요 2절에서 멈추면 돼 그러니까 1절만 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2절까지도 돼 근데 꼭 5절을 가요 아니 아닙니다 진짜 너에게 버그가 있다면 그건 햄버거뿐이야? 어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 이런 거 좋아해요? 버그하면 햄버그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어 제가 좋아하는 거 버그버그 햄버그 그래 고시팝이 있어야죠 네 고시팝이 있어야죠 개그는 다 일명 쌍통합니다 버그는 햄버그지 그리워 네가 너무 그리워 개유치하네 추잡시 신났네요 아 이때는 제가 하다가 진짜 웃었을 거야 그리워 너무 그리워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네 아마 제가 계속 하다가 웃었을 거야 내가 하하하하 이거는 내가 진심으로 웃은 거야 내가 웬만하면 쳐다니까 그니까 잘 안 쳐 이런 거 난 진짜 웃을 때만 쳐요 내가 실제로 막 웃을 때 어쩔티비 어쩔 냄미 저쩔 냄미 어쩔 다이슨 슈퍼소닉 아 그니까 궁금해서 물어봐도 돼요? 네네 개인 방송할 때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건데 어쩔티비가 뭐예요? 요새 어린이들 유행어예요 어쩔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인데 어쩔티비 저쩔티비 어쩔 냉장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네 똥 슈퍼 안물 안물 안궁 그니까 안물을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 이건 알겠어 근데 그거야 그래도 네 똥 칼라파워 그니까 그건 너 잘났다고 너 잘났다는 니아스야 뒤를 아무거나 하면 같이 붙이는 거야 어쩔티비의 뜻? 그냥 뜻은 없어 어쩔하고 티비나봐 아 그거야? 어쩔하고 티비나봐야? 아니 그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근데 용법은 안물안구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질린거네 아 어쩔하고 티비는 거 처음 알았어 몰랐어 야 너 왜 오늘 학교 안 갔어 어쩔티비 뭐 어쩔하고 어쩔하고 티비나봐 어 그니까 뭐 말을 끊는 걸까 신경꺼 넌 니 할거잖아 아니 내가 왜그러면 내가 자꾸 어쩔티비 사람들이 그런거서 내가 개인 방송에 나 어쩔티비가 근데 뭐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티비라는 거야 사람들 그거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나는 말이 안 된다 이거 어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치 나한테 가물가물 가물치랑 똑같대 근데 내가 설명을 했지 아니 가물치라는 단어가 있지 않냐 그래서 가물이 겹치니까 그건 묶이려고 그냥 가물가물 가물치 한 건데 어쩔티비는 그럼 뭐냐 그냥 없대 막 던지 그냥 어쩔티비라는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칭찬맨님이 알려줬네 네 어쩔하고 티비나봐 어쩔하고 티비나 아 이러면 이해했지 이제 이해했어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했어 여기서 어쩔종수 나오더니 갑자기 신나더니 돼지감자 어쩔돼지 저쩔감자 하루종일 부르는 거 봐 따그닥딱 종수야 혹시 이거 그리워 너무 그리워 그리워 너무 그리워 뭐 그리워 따그닥딱 따그닥딱 그리워 너무 그리워 그리워 그거 아니야 그리워 난 네가 너무 그리워 이게 누구 노래야? 몰라 몰라 그리고 이 노래도 아니래 아까 했잖아 아니 그리고 유행이래 지만 하는데 진짜 개 유치해서 못 보겠네 이게 봐봐 채팅으로 봐도 지금 시간이 엄청 오랬죠 하루종일 그걸 했어요 그리워 아 그렇게 안 했어요 저도 채팅창에서 지랄지랄 하길래 저도 하다 말았어요 근데 신나가지고 그냥 제가 괜히 그걸 했겠어요? 부르니까 한 거예요 되게 그니까 되게 많아 그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까지 들을 줄 알아요? 훨씬 길어 훨씬 이제는 칭찬맨 채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생각이 된대요 그럴만 해서 오죽하면 저럴까? 아 진짜 너무 이건 내가 보기엔 종수씨 좀 위험한 생각이 하는데 맞을 짓을 했다 아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니 왜냐면 네가 또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니 왜냐면 평소에 이미 보니까 좀 오버하게 노래하기도 하면서 오버하게 노래를 많이 하기도 하니까 야 가스라이팅이 무서운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원본까지 같이 공개를 하는 게 네 아 영상을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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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씨가 원본 채널이 따로 있잖아요 네 최근 거는 아마 대조를 해볼 수 있으니까 아 있어요 있어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부분 부분 그럴듯하게 또 타이밍 맞게 한 게 있고 종수씨처럼 좀 억울해할 만한 것도 있고 하니까 부분 부분적으로도 섞여있는 부분이 있네요 무기화라랑 재밌게 놀다가 헤어질 때 하는 인산말은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드립 맞는 말이죠? 무기화라 뭔지 알아요? 닌자쇽쇽쇽쇽에 나오는 캐릭터의 이름입니다 종수야 황금리브는 그런 말 하는 거야 다라이나믹쇼 우씨 철자민수트 내 지능은 거꾸로 간다 이런 것들이 어떤 야 좋은데? 아 뭐야 이런 철자민수트 웃기다 벤자민 버튼 얘기하는 거죠? 어 지능은 거꾸로 간다 괜찮네 그냥 멍청하다고 놀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 있고 지랄니은 그거는 솔직히 철자민수트는 좀 여러 능지 이슈 차돌 이슈 할 때 하나 더 보탠 건 있어요 더 악화시킨 거 있어요 저도 마냥 완벽하진 않아요 아니 근데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철자민수트의 지능을 거꾸로 간다가 순간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쳐야돼 참기 힘들어 아 이거는 이거는 빨리 빨리 이걸 볼까 좋은 작품이 나왔거든 이거를 나만 볼 수 없어 이걸 전시해야 되잖아 휘발이 돼요 어 나 저 작품 너무 좋은데 이날 안 하면은 그리고 이게 악질인 건 저건 확실히 악질이에요 왜냐면은 그 차 차돌 이슈 그 분위기를 비난이 그 분위기를 제가 일조했어 근데 나도 인간이야 나도 인간이니까 저럴 때는 있어 내가 마냥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다 이렇게 도배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내가 배워야 돼 이런 비유는 철자민수트의 지능 거꾸로 간다 이런 느낌은 너무 좋다 고맙습니다 과찬입니다 다음에는 단군님 채팅장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세요 아니 약간 문화적으로 가면서 단군님하고는 좀 갈려요 제가 아 제가 그리고 그 방송 잘 안 켜요 어 왜냐면 아침에 하는데 제가 아침에 방송하고 아 갈려요 나 새벽에 보통 막 새벽에 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제가 자거나 돼지감자가 뭔데 제가 이걸 돼지감자가 몸에 좋다고 사먹었다고 했더니 종씨야 몸 생각하면 운동하면 돼 그게 다야 그러면서 본인이 풋살 안 나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몸 신경 안 쓴다고 말 안하잖아 몸을 생각 안하니까 근데 종순씨는 아 나 몸 챙겨야 돼 몸 챙겨야 돼 하면서 돼지감자가 몸에 그렇게 좋대 하면서 계속 먹으니까 아니 그게 좋대 말을 해주는 거죠 나는 몸에 좋은 거를 말하면서 먹질 않잖아 그치 애초에 그냥 말을 안하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살 빼야되 살 빼야되 이러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종순 어디감? 똥 지리러 감? 지렸고요 이건 뭐죠 어 화장실 좀 간다고 해서 아 똥 지리러 가니? 지렸고요 지렸고요 종수야 나무지구나 차가 타이어 터졌어 종수 왜 이렇게 잘해 미친 종수 이번에 용병단도 우승했다며 뭐고 잘 붙는다 까다로운의 터태 미친 종수 해볼만 못했는데 아 내가 해볼만 했는데 못했겠다 했겠죠 화장실에 유포 있나 왜 이렇게 가 누가 화장실을 가는데 유포를 먹으러 가요 아니 근데 이게 흐름을 봐야되는데 뭐 또 흐름을 자꾸 봐 되게 자주가 왜 자꾸 봐야되 자주가긴 해 자 그리고 입맛을 다 시면서 자꾸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다 딱 이러면서 와 이렇게 오니까 내가 육포 있나 근데 이게 심한 말인가요? 화장실은 육포 심하지는 않 심하지 않아 의혹 저는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요 허영은 의혹 자 종수야 멋있다 집중적으로 파는 멋있다 노래 실력 미쳤다는 듯 잘한다는 듯 미친 종수 1번 한다고 하니까 바로 1번 그냥 자주 가던데 김대김 할 때도 화장실 계속 가면 화장실에 육포 숨겨뒀던 여기 육포에 꽂혔네요 아 이거 물어봐서 네 진기직하느냐 미친 종수 미친 해적 진기스판이 몽골군이 육포를 가지고 다녔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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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식량으로 전투식량으로 아 맞아 맞아 기어리 형 때문에 블랙리스트 자리없음 미친 종수 행운의 종수 육포 먹으러 간다 비친 양 종수 몽골종수 비친 양 종수 진기치 종수 미친 오민 갑자기 룡룡룡 신났네요 룡룡룡룡은 뭐야 폭풍 채팅을 치네요 저 때 용 같은 기물이 4개가 떴을 거예요 아 그래서 룡룡룡 그 호민은 캐릭터는 맞았든 뭐 했든 뭐 했을 거예요 존말할 때 잠구자 종수야 탈핵이야 다나오네 쌍놈이 이거는 뭐 욕은 아니죠 그건 이 노미가 두장이란 뜻이죠 미친 산들 괜찮아 어쩔티비 미침미 꺼면떼지 무조건이야 그리워 지가 또 했죠 그리워 또 너무 우리워 어쩔티비 저착쯤 슬퍼하지마 노노노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아이스크림 뮤스크림 그런 맛이지 종수 씨가 자주 하는 건데 제가 다 못 당하죠 리믹스인가요? 네 제가 다 못 당하죠 근데 뭐 이상하다 얘기는 아니고 이게 구검을 하는 거죠 이게 아마 종수 씨가 요거는 안 했어요 응 요거를 해서 요거를 제가 붙여준 거예요 그동안 한 거 내가 생각나는 것만 그쵸 근데 아마 또 훨씬 많이 있어 제가 이거보다 많죠 오래 도와준 거죠 더게 많지 막 이상한 거 되게 많던데 근데 이걸 한꺼번에 쓰더라고 지능은 대신할 수 없다 귀염도 입힌 음식에 연가시 있었니 연가시 있었니? 혹시?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때 플레이가 좀 약간 아쉬웠다 아 플레이가 아쉬웠다? 아쉬움을 표현한 거죠 표현을 갑자기 미친 종수 섹스맨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는 거지 잘해서 칭찬이야 야 갑자기 따가닥 따가닥 미친 종수 섹스맨 내 돈 내놔 따가닥으로 보태자 이게 뭐예요 미친 육포 중 포인트 내놔 이제 포인트도 없다 지가 잘못 걸어서 미친 거죠 내가 잘못 걸어서 이때는 나도 인간이라서 혼돈했나 봐 그럼 원래 도박에서도 다 이러면 사람이 미치잖아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이건 심신미약이지 근데 미쳤는 심신미약 상태인데도 이 정도 세팅으로 끝냈다는 거는 제가 많이 절제한 거죠 성숙했다는 거예요 미친 종수 섹스맨이 성숙한 거예요? 근데 저건 칭찬 아닌가? 이제는 아니 저거는 저 때는 칭찬의 의미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맥락상 제가 망했거든요 포인트 건 게 아 그래서 약간 그 결정이 났을 때 내 돈 내놔 했죠 여기가 여기서 이미 따가닥 따가닥 여기서 뭐 망했구나 8등 뭐 이렇게 해서 다 나왔을 거야 그래서 미친 종수 섹스맨 내 돈 내놔 아 따가닥으로 버티자 매연둥이 이건 뭔지 모르겠네 망한 거네 미친 육포종수 포인트 망했네 짜증나 진짜 침도 뱉었네요 하하하하 아 이거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네 정확하게 뭐 남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뱉고 싶어서 뱉었다 아 이거는 본인의 어떤 감정으로 뱉었다 미안합니다 종수야 그리워는 핫스피탈스톤 문의준 그리옥급이었어 CP9 짜바랍 같아 따가닥 종수 이마에 황남대척 있네 이때도 여기 이때는 이제 크라이슬러가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내가 그때 경주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왜 그렇게 나왔어? 모르겠어 이마가 뼈가 돌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드리면은 아닌데 조명 때문에 그런가?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앞에서 보면 모르겠지 일자로 보면 알건 음? 뭐지?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분위기에서 나 같지도 않은데? 아니 종수 같은데요? 보면 뭐 달라져요? 아 입술 안동화이탈 같다 헤이하찌 아니야? 흠 흠 머리스타일은 확실해 너무 안 확실해 아니요 abbiamo 헤이하찌 느낌도 나고 헤이하찌 과일 이런거 그린 거잖아 이게 있잖아요 종수가 이렇게 있죠 요즘엔 이러오케 튀어 나거든요 뭐 반다 가면이야? 뭐야 뭐 소리도 크라이슬러 마크처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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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왔는데 이때 내가 황란대촌 같다는 거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여기가 이마 보형물을 넣은 것 같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했단 말이야 황란대촌 같네 지금은 많이 없어요 이게 또 조명이 있으면 또 그래 보이나? 너 집안 조명이 앞에 이렇게 있지? 네 그래서 그런 건가? 나중에 한 번 개인방송 비교해보세요 이때 방송을 한 번 비교해보세요 종수씨가 가서 네 원본 있으니까 바다뱃길이 대 바다촌길이는 뭐예요? 이때 막 와아아악! 막 했나봐요 네 종수씨가 바다컥길이 운소리 들리네 항문이 입에 있나요? 항문이 입에 있나는 뭐야? 모르겠어요 입으로 그냥 아무 말이나 뱉었다는 건가? 입에서 뭐 똥 내놨다 이런 얘기예요? 입으로 똥싸 똥같은 말을 했나? 그래서 입에서 아무나 막 싸지른다고 이런 거예요? 이것도 뭐 어떤 방송을 위한 멘트였나요? 리기차는 뭐지? 리기찬? 이기찬 노래 나왔나? 감기? 감기 뭐 이런 노래 불렀나 보다 항문이 입에 있나요? 왜 그러지? 아마 이것도 보면은 일방적인 비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만한 개뜸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아니 그럴만한 상황이라도 그 사람한테 항문이 입에 있나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또 근데 저는 아니오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항문이 입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지나갈 문제 아닌가요?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저것도 한번 대절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존수씨가 뭐 트름을 했던가 했겠죠? 그래서 항문이 입이 있나요? 그러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우렁차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그냥 뭐 뒤에 거를 앞에 맞춰보는 느낌이거든요 너무 오래되긴 했지 그냥 뭐 대충 보는거죠 종수야 형 왔다 생일이 빠르니까 그랬나봐요 갑자기 종수야 김대김이나 중기야 내가 강릉가자고 그래서 니 차 타고 가자고 그랬더니 타이어가 펑크났대 네 이제 타이어 고치셨다라고요? 아 고쳤어요 제네시스 전용 카센터만 가요 저는 아 차가 좋더라구요 네 그러더니 또 이게 뭐 종수야 BGM 키우자 아씨 스피커 웅웅웅돼서 스피커 고장 난 줄 알고 10분만 진짜 제가 노래를 불렀나봐요? 음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막 그런거 아는거 같아요 이빨 빠져서 왜 발음을 못해? 포지션 버전도 있어요 그거에요 원하는 좋은 사람 사랑의 바보 사랑의 바보를 말한거에요 내가 기억나네요 철수 얼굴 짓금이 이건 종수가 갑자기 울면 짓금이가 뭐야? 짓김이? 짓금이라고 있잖아 이성 늦었어야 할 수 있어요 철수 얼굴 짓금이는 뭔가요? 아까 네 얼굴이 폭탄이랑 같은 명인가요?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거 했지 뭐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도 좀 내전했지 여기서 신났어? 여기서 그러니까 얘도 인정할 건 인정할 건 아 얘도 잘못할 때 많아 근데 내가 보기에 너는 문제가 뭐냐면은 잘못했을 때 임팩트가 좀 커 그리고 아까도 본인도 인정했지만 캐릭터가 워낙 이렇게 심술 굳고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더 그래 보여 그리고 제가 이게 왜 못 참았냐면 짓금이가 일러스트가 있잖아요 종수 씨 얼굴에 여기 안쪽에 라인이 보이는 거야 나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겉에 그 아웃라인을 말한 게 아니고 안에가 이렇게 이런 눈 코 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죽규미 죽규미 그 팔다리 느낌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거는 잘못한 거 맞아요 아 아니에요 이거 뭐 이렇게 잘못한 거 뭐 이런 데 있고 용댕은 피피가 필수라는 거 칼렉하고 삐삐 어울려 삐삐는 귀여워 그리고 훈수도 많이 뒀고요 종수야 이건 아니지 않으면 딜 미쳤네 힌둥이 눈 피해놨고 종수야 멧돼지 천국 만들려는 거냐 너 멧돼지 호더냐 잔멧돼지 다 모아놨네 가진멧돼지 내가 갔나보죠 그렇죠 이건 뭐죠 이게 미국의 주 같은데요 예 미국의 주를 다 왜 했지 뭐 뭐 했나 보죠 뭐 필요해가지고 했었을 거예요 뭐 말하느라 미국 얘기하나 뭐 했을 거예요 자 위에서 붙어보겠습니다 종수야 리븐이 살아있을 때 칸고르로 오메가 살려서 버프 줘야지 이게 전형적인 이제 전장 훈수죠 도발 뚫리고 나면 리브의 생산이 보장이 안 된다 그리고 너 투기장 깐부 받았지 넌 2승 3패인데 내가 12승 하니까 또 화딱지가 났네요 쌤쌤 난 깐부 안 받음 아득바득 다 이겨모음 썩을 놈들이 그건 불가능해 깐부 받으면 앞으로 바로 기권해서 투기장 보상 받아라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게 조수 씨 투기장 깐부 받는다는 게 나간다 나가준다는 거예요 접대 그러니까 꽁짜승 꽁승 꽁승 근데 이제 나는 깐부를 못 받아서 심술났어요 심술났어 나도 꽁승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날 안 해줘 근데 심장 키고 했어? 어 다 키고 했지 어 나는 왜 깐부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심장맨님은 2승 3패하고 저는 이제 12승을 했으니까 화가 난 거죠 나 2승 3패인데 네가 뭐 3승 몇 패 했는데도 너 이미 깐부를 이긴 거니까 거기서 끝났다고 치면 2승 3패 쌤쌤이다 같이 끌어내리는 꽃게처럼 같은 성적이다 아마 2승 2패 상황일 때 깐부를 받았겠죠 그래서 3승 2패가 되는 순간 나 2승 3패인데 너랑 나랑 사실은 같다 근데 원래 끝난 건데 깐부와서 이긴 거니까 무효다 이런 느낌 그죠 근데 이건 뭐죠? 구슬치기 덕수랑 너랑 했잖아 덕수가 누구야 덕수가 누구죠? 오징어게임이 나오는 그 그... 인물이야? 거기 있는 게임? 캐릭터 이름이야? 덕수? 그... 조직폭력배회가 있는데 그분이 덕수야? 구슬치기 같이 한... 부하 있어요 네 그 친구가 또 저랑 닮았다는 얘긴 나가요? 뭐 그쵸? 몸맥상으로는 그렇죠 종수야 거기 너 나와 구슬치기 덕수랑 했잖아 종수는 이빨 종수야 엄리설명해봐라 꼴통은 얼굴 담는 통 맞아요 꼴통은 얼굴 담는 통이죠 숭아 안빠님 하코? 하코가 왜 하코방이라고 하드코어 얘기하는 거죠 진배야 전장하지마 못해서 너 욕먹는 거 다 견디기 힘들어 그러니까... 계속해보세요 어디까지 하다봅시다 내가 어느 포인트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벙걸씨가 어떤 부분에서 화를 내는지 다 알겠지만 나는 이거야 네가 못하면 종수야 너 왜 이렇게 못해 이건데 얘는 내가 너 걱정하는 거야 왜 걱정하는 줄 알아? 네가 못하니까 약간 이런 거 알지? 그러니까 못한다는 걸 돌려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쏙 빠지면서 사실 너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가네 나는 그냥 그래 너 못하면 못해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너 잘하면 재미없어 땀이 오는데 종수야 너 못해서 나 너무 그러니까 더 욕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인터스텔라인데 내가 보여 미래가 보여 전장을 키는데 칭글벙글 아무것도 모르고 지 미래도 모르고 전장을 킬려고 그래 숨 쉬어 야 오늘 전장해야겠다 할 때 내가 미래가 보여서 난 막고 싶어 이 미래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야 너 전장 못하잖아 하지마 이러면 분명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유를 설명해 너 못했어 너 욕먹은 거 다 견디 발같이 사람이 담백하게 진솔하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혹시라도 마음을 바꿀까 그러니까 야 너 전장 개못하잔 씀 하면은 그냥 하잖아 아니 근데 그거 그럼 저 채팅할 때 정말 이 표정이 걱정해서 종수야 제발 그러겠냐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이 꼴이 이렇게 하면서 했어 이거 할때는 진짜 아니 솔직히 아이 무필정할 때 아니 뭐 하 이런 것도 아니고 종수야 뭐였지? 전장하지마 못해도 욕망가 힘들어 밑에야 밑에 밑에? 응 아니 근데 그 어 진배야 응 전장하지마. 못해서 너 욕먹는 거 견디기 힘들어. 그때 짐베야 하니까 ㅈㅂ이용 다 도배 돼. 전장하지마. 사람들이 전장하지 말래요. 못해서 너 욕먹는 거 견디기 힘들어. 그러니까 저거를 봐봐. 너의 언어 잘못된 게 진정하지마. 못해서 욕먹는 거 견디기 힘들어가 아니라 너 혹시 못할까봐.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다르냐? 못할까보다 못해서. 이게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못할까봐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못했을 때 나는 그게 힘들다고. 못해서는 너 못하니까. 그냥 못한다고 그냥 아예 달라붙는 거지. 가능성이. 근데 뭐 이게 마음에 상처는 안 주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못하는 건 확실한데. 몇 개의 얘기를 또 하자. 아니 그러니까 못하는 거는 정해졌는데 이걸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라는 말하면 그러니까 못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못할까봐. 이렇게 하면 뉘앙스가 살짝 약간 완화가 되지. 그러니까 못할까봐. 거짓말하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못할까봐. 못할 수도 있지만 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잘할 수도 있잖아. 못할까봐 하면. 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러거든.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장. 제가 언제 또 이럴까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너의 말도 말을 맞는 게 너도. 야 과.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잘한 거 없어. 너도 잘못한 거야. 네가 잘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너도 좀 과하게 있잖아. 조금. 조금 있잖아. 없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조금은 있는데. 조금은 있는데. 자 어쨌든. 이걸 봐봐. 뭘 또 자꾸 봐요. 어떻게. 이래서 같이 하자 그랬구만. 봐봐. 봐봐. 너 욕먹어. 나 견디기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아 뭔 소리예요 하면서. 자기가 갈 길 가더라도.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이걸 봐봐. 너 못할까봐 견디기 힘들어. 이러면은. 뭐지? 침착맨씨. 제가 전장. 전장이 뭔지는 알아요? 전장. 제가 1등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철면수심은. 전장 지금부터 1등 하던데. 안 그래요. 지가. 빌드업 해놓고 욕 개 먹어요. 지가 지옥으로 가. 뭘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너 욕. 아니 너 못할까마라고 하면. 갑자기 1등 선언문을 한단 말이야. 아니. 자기도 웃네. 아니. 시드워서. 시드워서. 이거 공식이거든. 진짜. 아니 근데. 연상이 되지 연상이. 아니 근데 그건 맞는데. 이제. 제가 생각보다 잘해요. 근데 자꾸 이게 무시 당하니까. 저도 그런 거고. 이게 뭐. 점수 보니까 이제 나랑 비슷한데. 나 6500인데. 저는 지금. 11000점이 다 돼가요. 이때는 아니었죠. 아 이때도 만점은 넘었어요. 아 이때 아니었죠. 10월이면은. 이제 만점 안됐을 때에요. 확실히 안됐을 거예요. 만점 했으면 비비지도 않아.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정수야. 투기장 하지 말아라. 방풀 천지다. 침버거 인승 게시판에 쓰면. 10승이 끝이야. 나는 철퉁이. 골목대장이라네. 뭐야 저거. 근데 노래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철퉁이 골목대장이라네. 내 방에서만 지랄해. 방풀 너무 심해. 깐부는 니꺼네꺼 없는 거야. 조세라. 알렉스트레제네카. 종수야 난 야수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빨리 빨리 보죠.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뭐임. 집임. 별론데. T1스튜디오야. 구성 괜찮네. 내 마음엔 별로. 무친. 이런 거 있고. 이거는 약간 설명을 해 주시네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T1스튜디오에서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면 또 도와줄게요. 너무 고맙죠. 그러더니 여기서 또 채팅을 많이 신나셨네요. 종수야. 핸드 왼쪽에 미스터옥이야? 이번엔 옥냥이님을. 왼쪽 위에? 핸드 왼쪽에 미스터옥. 옥냥이 닮으면 두더지가 나왔나봐요. 고양이 같은 거 있었나봐요.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기억나요. 두더지를 보고 옥냥이라고 했어요. 두더지 뭐 귀엽잖아. 옥냥이가 두더지 닮았네. 아니 옥냥이가 두더지 닮았어요? 니가 하는 거 있어. 그거 보면 이거 옥냥인데? 이런 거 있어요. 옥냥이는 나는. 그. 고양이만 그러는데. 아 그래요? 두더지였는데? 일삼 두더지였는데? 장현재 씩. 두더지는 호민이 형이 두더지 닮았어요. 그래요? 어 맞네. 제가 보여줄게요. 닮았어 닮았어 닮았어. 보면은 아마. 이거 인정 안 하시는 분도 없을 거야. 호민이 형? 시크릿. 시크릿. 이번 주 친천민 오마카세가. 하하하하. 저기 들어가 계시네요. 아 오마카세를 차돌 짬뽕으로. 예. 이게 그거요. 트릴러지. 아. 트릴러지. 아 괜찮네요. 이제 맞춰봤고. 그 뭐지? 오마카세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그 셰프의 어떤 추첨 메뉴. 아. 셰프가 직접 앞에서. 아. 오늘 그거? 제가 일주일마다 바꿉니다. 아.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오마카세가 그거구나. 서머너즈워 침착맨 주오민. 이렇게 하면은. 두더. 하하하하. 두더지 닮았어. 두더지는 옥냥이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아 두더지는 옥냥이가 아니라고 위해서 호민이 형이 닮았다. 이게 그럼 학생들, bird. 일단 떨어져. 보면은.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심사비현으로 왔어요. 오오오오오. 이게 두더지 같죠? 옛날에는 그... 아 근데 좀 무섭다. 아 강 씨 같아 나는. 나는 맡아 чуть 약간 조춘선생님. 어 약간 강 씨 같아. 아니 귀엽다. 아 principal 분장은 하셨네. 근데 약간 커요신데? 아 내가 이 두 번째 분장이었는데 내가 너무 두더지 같아 가지고. 아 근데. 수염도 그린거에요 두더지는 어 약간 귀여운 느낌 있네 본인은 뭐에요? 나는 이때 뭐였지? 서로 해주는거였거든요 호민이형한테 물어봐야돼 나는 두더지로 했어요 근데 호민이형은 나 뭘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아 이게 제대로 두더지가 했는데 이건 아니고 이때인거같애 이때가 두더지가 대박이었던거같애 저희는 이제 물러가면 이게 제대로 두더지지 이게 두더지지 두더지잖아 심줄나졌어 네 이거 저거 옛날 스튜디오죠 더 넓어보이죠 그리고 이게 다음날 한거에요 아까 첫번째 영상이 똑같이 재현해보려고 했는데 아 이게 처음날이고 그 다음이 다음날이라서 한번 더 한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염도 없고 좀 과했네 뭐 낙서를 저렇게 많이 써만하죠 근데 다들 둘다 작가라 그런지 잘 그렸다 우렸으면은 막 그냥 진짜 낙서였을거 같은데 그래도 맥락이 있네 확실히 또 작가분들이라 맥락은 있어 방향성을 맞춰주죠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김밥만은 발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옆에 오른쪽 코스프레 한거에요 아 이제 코스프레 한거야 이것도 원래는 이제 판다 판다라 했을거에요 눈 까맣게 했는데 한김에 두더지 한거에요 너무 어울려서 잘어울린다 아무튼 그렇다 뭐 그렇다 이거 뭐 채팅이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인프말이국수 뭐 이런거 있고 사실 여기도 보면은 12승하는 법 냥꾼을 고른다 쇼를 뽑는다 12승한다 저 라면맨 오고 그냥 이렇게 막 이게 하는데 되게 막 심각한건 없어요 근데 가끔씩 한번 뜬금없는 섹스 그 다음에 뭐 사실상 잠실 주호민 말하는게 똑같음 분당사는 철면수심 저랑 또 호민이형을 비교하셨네요 네 사실상 뭐 뭐 서로 좋은거죠 아 뭐 나쁘지 않죠 넌 그냥 웃긴 호민이형이야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냉면 좋아하는 호민이형이야 이게 뭐냐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넌 그냥 화장실 자주 가는 호민이형이야 옛날에 데드풀이 옛날에 아 난 힘이 다 빠졌어 나한테 지금 화라고 화살만 주면 영락없이 호크아이야 이런 말 했었거든요 전장을 못해서 넌 그냥 잠실수하는 호민이형 나 전장을 못하니까 화장실 가는 호민이형 화장실 가는 호민이형 냉면 수호하는 호민이형이야 가 된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수육 좋아하는 아저씨 같아 오늘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얘기한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꽂힌거야 오늘따라 너 수육 되게 좋아하는 아저씨 같아 종수야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꽂힌거를 계속 이제 주입하는거야 가스라이팅 그러더니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죠 나는 수육을 좋아하지 않는데 수육 좋아하는 아저씨 같아 이때 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가스라이팅을 보고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붙여 정수야 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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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타락파워 종수 근데 실제로 수육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여기도 보면 전투중에 올라갔는데 게임중이었잖아요 게임중인데 갑자기 오늘따라 너 수육 좋아하는 아저씨 같다 이거는 아 이거는 수익력이 안 했다 안했어 안했고 이거 한번 원본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내가 알려줄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가사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몇 분인지는 모르... 왜 이렇게 채팅이 많이 췄냐 채팅 많이 쳤어요 이날 미쳤는데 이날 좀 여유가 있었나봐 타락 종수가 많네 미친 타락 종수 9월 15일 9월 15일인데 한 번 종수 원본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옆에 있는게 확실하진 않거든요 시간 시간 제가 들어왔을 때에요 이거는 제가 들어오고 나서 아니 이게 채팅 시 시간이잖아요 그니까 아 그런가? 채팅 시 시간이에요 밤 11시 뭐 이런거 아 이렇게 된거야 새벽 2시 그럼 여기가 수육 좋아하는 아저씨 밤 11시 27분 27분 이런게 있습니다 뭐 이런거 있고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좀 기네요 여기 하나만 더 볼까요? 아 이게 왜 기냐면은 전날 새벽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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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저녁하고가 붙었네요 네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종수야 아까대 몇 승 했냐? T1 멤버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T1 들어간거에 대해서 분명이 좀 있으신가봐요 이때 제가 좀 많이 분개했죠 T1 멤버 조정 필요해 보인다는 무슨 말이야? 그니까 내가 T1에 들어간게 어울리지 않다 그니까 실력적으로 어 좀 미성숙하다 실력이 무료익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방종 빼라 방종을 넣었어요 룰렛은 방종을 넣었어요 아니 새벽 밤 12시가 넘었어요 그럼 방종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꺼야죠 이거는 기만이죠 왜 기만이죠? 기대하게 했다가 방종 나오면 꺼버리면은 차라리 그냥 방종 한 것만 못하다 어? 이거는 원안을 사요 이거는 병건이 말이 맞아요 원안을 사요 그리고 이게 딱 원안인데 본인도 했다는데요? 진은 난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느껴보고 아 그때 후회해서 아 근데 이건 병건이 말이 맞아요 그 방종은 한 2년 전에 했어요 요즘에 아예 안 해 요즘에 아예 안 해 방종은 아예 안 해 근데 방종하면 뭐가 문제냐면은 저 새끼가 날 놀리나? 근데 글로 쓰기에는 너무 자잘한 일이라서 표현은 안 해 하지만 쟁여놨다가 아 그냥 밉상이 돼 서서히 그러면 뭘 해도 그냥 꼴매기 싫어져 저 새끼가 날 놀리나? 그러면 이거 지금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아니 예시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예시 철수씨가 마음속으로 너 보면서 저 새끼가 날 놀리나 예시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종수씨가 뭘 할 때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냥 심술이 나서 그렇게 그거를 내가 빌드업이 될까봐 막아준거에요 아 막아줬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덕분이네요 네 많이 그래야지 방종 빼가지고 살았죠 12승 미친 12승에 대해 5승 0패 종수야 퇴근준비 니은 종수 졸린가봐 4승 했냐 자람스럽다 넌 내 위야 우리 그때 얘기했는데 넌 3승인가 했고 내가 사전한거 같아요 뭐 이런거 있고 칭찬 칭찬해준거죠 그렇죠 채팅장에 2번 찍은 사람밖에 없어 이름이 어떻게 괴철로막이 종수비야 니은 니은 6승 이하다 88 걸기 싫다 미친 뭐 이런거 있고 뭐 요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마에 하트기가 불룩하게 나오냐 왜 침 안 뱉죠 그땐 하트였어요 바뀌네 티원 넘겨 약간 궁금한게 있는데 본인이 티원에 욕심이 있으세요? 아 있죠 들어가실 의향이 있나요? 아 그럼요 한번 문의를 해볼까요? 네 조건만 맞춰주면 조건만 맞춰주면 아 조건만 맞춰주면? 어 저에 맞는 응당한 어떤 혜택 본인의 응당한 대우 대우 있다면 당연히 오케이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되지 않다면 서로 이제 이해가 안 맞는거네요 안되면 그냥 안되는거죠 그렇죠 그렇죠 꼭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건 맞아요 서로 그 생각하는게 다른데 어떻게 갑니까? 아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아니면 근데 그건 맞는데 왜 제가 들어간거에 대해서 이렇게 넘기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야 네 되게 이쁜 옷을 입고 왔는데 얘한테는 안 어울리는 옷이야 내가 입으면 더 잘 어울리겠는데 그러니까 넘겨 아 욕심이 나는건가요? 아우터로 입고 왔는데 나한테 어울리겠는데 삥뜯는거에요? 아니 삥뜯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가 종수가 문제가 아니라 종수란 문제 어울리는걸 입어야 되는데 종수는 더 어울리는거 더 어울리는게 있는데 그럼 더 어울리는걸 먼저 주고 넘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침 내가 없으니까 마침 내가 없으니까 너부터 입고 나는 잘 입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걸 넘길 때 팔아 나한테 팔아 내가 값을 쳐줄게 아 값을 쳐준다 그냥 뺏어가는게 아니죠 맞는 말이지 알겠습니다 뭐 이런거 있습니다 뭐 여기 위에는 좀 이제 괜찮은 어떤것도 있어요 여기부터 가입하고 나서 T1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아 투기장도 1승인데 왜 난 가입 못하는건데 이때 이제 T1 뇌절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나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십쇼 이때 사람들이 막 약올렸어요 약올렸어 종수는 T1 간데 침착맨은 뭐 없나요? 뭐 안하나요? 어? 침착맨 수준으로 해서 맞춰준거에요 사실 맞춰준거야 그러니까 내가 되게 불허하는 포지션에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 실제로 그러지 않는데 실제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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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내가 그래 칼춤을 원해 그래 칼춤 한번 쳐줄게 어 맞춰주신거구나 해준거죠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대 그게? 맞아? 그게? 그 캐릭터가 필요로 했어 상회에서 상회에서 이런 캐릭터가 필요했어 여기도 봐봐 내가 왜 가입 못하잖슴 기어리형 베드라잉 전장검인데 기어리형도 해주셈 나 가입하면 닉네임 T1 김종수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 시기 때 내가 T1 뇌절을 계속했어 나도 T1 갈래 네 합쳐서 12승도 가 T1 태양인 전형으로 들어간거니? 이게 뭐죠? 태양인 성체가 크고 합쳐서 작아니까 태양인 전형 태양인 느낌 나요 아 태양인 전형 이재마 선생님의 그 있죠? 태양인 이재마 하하하하 진짜 종수야 T1에 자리나면 나 추천해야한다 진베야 형 왔다 뭐 이런거 뭐 그런거죠 네 뭐 이래도 9월 1일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팀장면이 되게 기네요 나중에 날 잡고 해야될 것 같아요 크로마키 개웃기네 12승 진짜 날 잡자 투기장으로 붙자 개월받네 이때는 T1 들어가기 전이에요 9월 1일날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투기장으로 붙었는데 제가 이겼죠 네 명안에 종수 오류였잖아 정상에 정확히 니가 딱 저거보다 두 배 더 아재 같아 아 아마추어인 니가 뭘 하냐 승합반이 맞추는 거 아니야 프로의 멘트 스킬에 토 달지 마라 뭐 이러면서 예 종수야 자지가 아니고 조지야 그때 종수가 좌지라고 했어요 조지 아니 좌지라고 했어요 이때 종수가 그럴만해 얘가 니가 아까 발음을 일부로 너만의 스타일로 하는 거 있잖아 아 있잖아 자지 자지 이건 맞아 종수가 진짜 그랬대 자기가 일부러 웃기려고 그렇게 해 약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폭이 능지 좀 많이 떨어짐 블랙손 첫 철석 1일 더 주는 거 족꾸리네 족똥이네 표현들이 참 표현들이 단어 선택이 되게 근데 어 족꾸리네가 어 첫 철석 1일 더 주는 거 이게 아마 삼성 가시멘트지 그거겠죠 응 그땐 몰랐어 이게 좋은건지 안 돼 그건 2 더 주는데 2 더 주죠 이건 뭐지? 모르죠 모르겠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침착맨님의 채팅인데 침착맨님이 이제 평소에 이제 채팅을 많이 치고 했을 때 시청자분들이 아 악질맨 약간 부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네 제가 이제 침착맨님의 어떤 어 심적이나 이런 걸 들어보기 위해서 네 이런 것도 한번 봤다 뭐 재밌는 채팅도 많고 센스도 있었지만 모르는 분들은 네 미친 섹스종수 족똥이네 이런 걸 봤을 때 네 뭐 침착맨 왜 저러지 할 수 있으니까 음 임시차단 좀 보여달라는데요 임시차단 쟤 뭐예요? 무슨 채팅이었길래? 모르겠어요 아 그냥 차단한 거구나 11월 3일 11월 3일에 있네요 아 11월 3일에 있나요? 2020년 오 5시 34분 5시 34분? 오케이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2020년인데? 네 엄청난 날인데? 그리고 이거밖에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도 참 그니까 이게 참 한참 지금 2021년 11월인데요? 그니까 이렇게 계속 임시차단을 안 당했는데 당했다는 건 억울한 일이죠 포기한 거 아닐까요? 많이 이 어 제가 포기한거죠 침착맨님이니까 페이지업을 누르라고? 어딨어? 페이지업이 어딨냐? 아 이거 이거? 오오 오오 어 한참 남았다 한참 남았다? 채팅을 이렇게 많이 지셨어요? 저는 뭐 종수씨 매니아니까요 오오 근데 아닙니다 종수는 핵을 좋아해 근데 뭐 그냥 게으른 거야 종수 오빠 머리채 잡혔어 호민이 형이랑 좀 똑같네 네 주동네라는 채팅들 주동네 주동네 뭔지 알아요? 몰라요? 주동네? 주동네 주동네? 주호민 작가님 동네 뭐냐 주호민 호민이 형 전장 점수 때 주동네 주동네 주동네에서는 잘해야된다 그쪽 등급 그쪽 레벨 주동네에서 이 점수면 아니 이 등수면 아 이거는 뭐 해주기 힘들다 뭐 이런 뜻이죠 차돌 스무디드 만들라 그랬고 내가 분명 차돌짬핑 섭취를 하지 말라고 했을텐데 이런거 보였어요? 뭐야 전립선 어쩌고 있었는데 그 아르기님 모습이 아니에요? 22년 시... 11월? 10월? 2020년 11월 11월 5일이었나? 3일인가 뭐 갈 길이 뭔데? 2020년에 들어갔습니다 11월 3일이래요 11월 3일 5월 5시? 한참 눌러요 한참 들어오시지 내 말을 의중이도 있고 뭐 단군도 있고 종수야 그거 하면 안되겠니? 개청자들이 뭐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프린트해가지고 네 채팅로그 판다고 하면 살 사람 많아요 근데 나는 생각보다 뭐 맥락상은 모르겠는데 어 찾았다 이거 책으로 엮으세요 이걸요? 5시 아 이때 실버되는거 보는거 보니까 이게 롤인가봐요 한파만 되면 안갈수도 있잖아 자존심도 없구만 이때 그 강등전 강등전 패티스는 넌 여물통 좋잖아 여물통이 좋잖아 무슨 말이지? 시어머니가 자꾸 며느리한테 자식 꿰고 나면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 아라키를 깨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밌잖아 재밌잖아 아파서 그런가? 내 아라키를 깨요 해적은 조건이 너무 많아 어? 뭐죠? 여러분 안녕 왜 했죠 이건? 그리고 바로 푼거 아니야? 53분에 바로 풀렸는데 그냥? 10분이니까 그러니까 60초만 퇴장시켜가지고 어 이거는 뭘까요? 네 언노우님이 했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이 한거 아니야? 제가 한게 아니네요 네 아 미션 받고 아 미션 받고 했다고? 네 10분하면은 아 그러네 여기도 침착맨님 배남을 이래서 3,000원만 줘 아 그래 좋은 일 했네 그래 별거 없네요 일단 독재야 김종순은 공사상이야 그러더니 디코 들어오래 네 롤 시작하는데 낄거야 이러더니 아니 근데 저는 이정도면은 네 뭐 그냥 귀엽네요 의중이 CS 너무 안먹어 음 시즌말 골드 뭐 있는데 아니 그때 박용택 금지라고 했어 방금 박용택이 뭐야? 약간 그 타유 그니까 제가 그때 박용택이 뭐 나 야구를 몰라서 야구선수 같은데 야구선수인데 이제 그 타율 경쟁을 할 때 이때 타율 1위를 했거든요 아아 나 그거 들어본 것 같아 네 안나왔어요 정수야 너 용택 일부러 그 일리야 무슨 기록 세우려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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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세우려고 타격왕 타격왕 너 용택하는거니? 아아 네 이 시간에 큐나 돌려 용택하지 말고 네 운판수 대 역판수 그니까 판수로 안하는거죠 역판수 그쵸 의중이 CS 너무 안먹어 시즌말 박용택 금지 넌 이제 금용택이야 그니까 이거는 비난받아야죠 왜냐면은 스트리머가 네 개인 유저는 안할 수 있어요 근데 스트리머가 사람들이 더 돌려봐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저는 안 돌려? 그건 경용택이지 저는 원래 개인 방송에서 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평소에 아니 근데 그때 롤을 하고 있었는데 아 여기까지 하고 딱 뺐어 한두판 더 할 수 있었는데 아니 근데 사람들은 다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는 그러면 안되는게 이 친구가 유일하게 골드를 찍었을 때 네 제가 그때 소환돼서 골드를 찍어줬어요 같이 듀오로 네 근데요 그거랑 그거랑 그건 고마운거죠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고마웠으니까 너는 그러면 안된다 뭐 이런거에요? 아니 나는 강발의 차이로 실력으로 올라갔지만 우리 둘의 실력이잖아 뛰어오니까 둘의 실력이잖아 난 놀았어요? 손빨고 있었어?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죠 같이 해서 둘의 실력으로 뭐 이 실력이 두 명이 뭐 5 더하기 5라면은 예를 들어 한 8대2라고 쳐도 같이 10을 만들었으니까 올라간거 아니야 그쵸 그치 그래서 올라갔어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뺀거는 이거는 용택한거죠 아니죠 저는 뭐 계속 골드였고 뭐 사실 뭐 실버같아도 더 근데 내가 보니까 맞는거 그 더 돌릴 수 있었는데 안한거 같아 음 그러니까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분위기가 분위기상 그러실거야 아마 피곤하지도 않았고 롤을 더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멈췄어요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실버 강등 될까봐 실버가 될까봐 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박용택 하는거니 안돼 안돼 그래서 해도 돼 내가 보기에는 아마 침착맨이 저렇게 말할 정도 방 분위기 시청자분들도 아마 저런 느낌의 채팅이 있었을 안 그랬어요 아 본인만 그래 제 방송에서는 롤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보는 사람이 있었어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에로엘을 보는 사람들일거 아니에요 분명히 롤을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제 방송은 평소에 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 때 딱 하필 그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골드 들어가고 더할 수 있는데 강등 될까봐 안 한 타이밍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해받을만한 소진이 있었다는 게 전혀 없어 아니 오해받을만하잖아 근데 니가 그런 건 아니거나 상황 자체가 아니 꼭 그렇게 나를 오해받을만한 상황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아 본인은 그렇지 않았지만 조찌는 뭐예요 그리고 이제 조찌가 이제 박용택 선수 LG 있을 때 미리 말씀드리지만 박용택 선수는 레전드 선수 맞아요 조찌가 뭐야 LG LG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쥐 쥐 때 말하는 거예요 쥐 때 갑자기? 아니 똥쥐 이게 나왔잖아 아 아 그런 나오잖아 혹시라도 오해할 거면 아 그래 오해했어요 이거는 LG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왕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왕쥐를 말하는 게 좋지 그니까 영웅 있잖아요 왕쥐 쥐 때가 아니고 왕쥐 왕쥐 자 이렇습니다 이런 식이 있는데 이게 약간 많이 뛰어넘고 워낙 채팅을 또 많이 쳐주셨네요 제 방에서 감사하게도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보진 못했는데 어 이런 것들 공산당 할 거야 안 할 거야 혹시 빨갱이인가요? 이게 그게 어 아니 맞아요 안 하겠어 다시는 안 하겠어 이렇게 한 거 보면 저 빨갱이 아니죠 네 그렇죠 김종수 령도자의 총폭탕정신 발동 춘하 이게 그러고 보니 너 왜 안 잡혀가냐 이 춘혜 형님 말한 거 같고요 춘하는 어 양주야 이게 뭐 했을 때일까 게임 할 때일 텐데 뭐 그렇겠죠 이게 아마 막 뭐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막 전 인민 뭐 도발화 아 전 인민의 도발화 그런 거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이유 없이 하진 않거든요 음 여기도 전 인민 부자가 총폭탕정신 이런 거에 꽂혔나 보네 이때 네 이때 막 뭐가 그 정수 씨도 이 때 그게 꽂혔어요 다 도발신다 아 맞아요 맞아요 도발하는 스탯 무조건 뻥튀기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뭐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네 뭐 딱히 이런 거는 조수야 내가 분명 판수를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졸렬하다 매너 지켜 네 뭐 이런 거다 대성과 제압이 제일 좋아 참고로 대성파인트 2040원이다 지금 얼마 주식할 때인가 보네 주식할 때고 대성파인트 네 뭐 이렇습니다 주식 한창 할 때죠 네 심장미님의 채팅을 봤는데 제가 여기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재밌는 채팅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악질은 아니다 그렇다 이게 악질이 아닌 게 보니까 저게 느낌이 채팅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맞아 맞아 약간 돌려매기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만 보면 잘 느낌이 안 사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음 근데 막상 그 상황에 가보면 충분히 좀 화낼 만한 악질적인 돌려서 이제 뭐라고 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채팅창은 이걸 이렇게 아니 뭐 단스라이팅이고 그냥 악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저한테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니라는데 왜 자기들이 맞대 대중 씨 이분들은 그냥 제가 악질이어야만 해요 네 제가 아까 말했던 게 그거예요 난 캐릭터가 이미 잡혀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왜 자꾸 내가 아니라는데 왜 내 생각에 가면 내가 악질이 아니게 되면 재미가 없어져 아 그래서 너는 소비할 캐릭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 그 부정도 안 해요 그냥 맘대로 악질로 소모해라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나는 이래서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담백하게 말할 뿐이지 아 이때 의도는 어땠다 근데 평가를 만약에 그 악질이 없으면 가만히 내가 보기에는 이 채팅창만 보기에는 그 침착맨님의 그 얄미움이 이렇게 저렇게 보면 잘 안 드러나 안 보여 그러니까 영상이랑 그 방 분위기랑 그 리액션에 따른 그 침착맨의 채팅이 나와줘야 얄미움이 드러나는데 이게 이게 단순히 이게 채팅만 보니까 그냥 막 설명하고 이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채팅은 내가 더 세일 수도 있어 그냥 맞아 너 졸라 못하잖아 막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세일 수도 있어 침착맨님의 어떤 채팅을 영상과 같이 본다면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를 종수씨가 내 채팅로그를 책으로 엮어가지고 팔아요 그럼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종수씨 원본박물관 있죠 네 사람들이 그거 뒤져가면서 옛날 실호대나 이런 거 하면 아 게임 잡지에서 있어요 있어요 대사집을 나눠줬어요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대사집 보면서 했거든요 옛날에는 번역이 안 되니까 그런 거 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종수씨 원본박물관이 논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서도 아 침착맨님의 채팅 덕분에 아 이때 이거 이 채팅 뭐지? 그럼 원본박물관에서 찾는 거야 그래서 어 이래서 이런 흐름으로 했었구나 너무 좋은 아이디어 그거 해서 대사집 팔아서 조수 다 먹어 아 나 가지라고? 난 필요 없어 종수씨 채널도 잘 돼 난 다 가져가 너무 고맙네요 대사집 팔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아 침착맨님이 참 생각이 깊으시네 그걸 위해서 채팅을 친 거죠 몇 년간 그걸 위해서는 아닌데 이제 보니까 엮을려면 엮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아 너무 고맙다 이제 서비스 이게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시청자들 진짜 고마운 거죠 그럼요 그럼요 이런 생각을 정말 한 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이 깨어친 바귀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 확실히 서로가 서로에게 좀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의사소통이 좀 더 네 두 분이 참 그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네요 네 네 저는 뭐 사실 뭐 큰 관심은 없어요 둘의 채팅 관계에 대해서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분이 참 그 두 분의 사이가 멀어질까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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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맨에게 섹스 그렇게 하면 좀 그렇고 침착맨에게 섹스 침착맨에게 섹스 침착맨에게 섹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 제가 이렇게 되는 방법론 침착맨에게 섹스란 뭐 그런 느낌 뭐 그런 걸 이제 들은 거랑 섹스의 심리학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어쩔 tv가 어쩌라고 tv나 봐 라는 거를 알았다는 게 너무 커요 아 좋네요 네 그거 이제 이해해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한테 뭐 보여주시거나 뭐 물어보시거나 해야 되는데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아 열려 있다 나 이거 채팅창 이거 부검한다고 했을 때 아 흔쾌히 언제든지 오케이 왜냐하면 나는 뭐 그렇게 내가 막 밑도 끝도 없이 비난을 했다 응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 비난한 것도 있어요 응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많은 부분이 다 이유가 있고 뭔가 공익적인 그 이유 때문에 공익은 좀 채팅창 관리 채팅창 관리 공익 모든 이들이 좋아 공공의 이익이잖아요 공익은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생각해서 했다 정도로 합시다 공익까지 가니까 내가 좀 거기서는 걸리네 공익은 좀 걸리네요 생각해서 했다 사실은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공익은 제가 어쨌든 침창민 님의 갖고 있던 오해가 이제 풀리셨으면 좋겠고 다행입니다 본인이 오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가 아니 네가 아니 네가 맞다 그래야지 저는 충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오해하고 있었는데 넘어간 거예요? 네 뭐 일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가 오해를 했다 풀어? 오해를 풀어? 아니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푸는 게 아니라 네가 오해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시청자의 한 명으로서 이제 오해를 가스라이팅 당한 거지 정수도 가스라이팅 예 당연히 시청자분들이 압질이라고 하니까 계속 압질이라봐 이게 내가 시청자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건지 너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렸고 뭐 좋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섹스라는 단어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단어? 섹스는 원래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럼 감탄사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뭐 그건 존중하지만 심창민 님 쓰는 어썸 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도요 근데 외국도 아마 그렇게 쓸 거예요 섹스 이렇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는 안 할겠지 아무도 섹스 섹시이지 오히려 앞에 F로 들어가는 걸 붙이지 않아요? 좀 세게 발행할 때 그렇게 해야지 뭐 섹스를 직접 붙이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스피커로 공공장소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하철이라든지 대기하는 동안 잠깐 안에서는 못 듣겠지만 스피커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제를 좀 해주세요 네가 했잖아 네가 섹스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친 거예요? 물어보니까 저는 대답한 거죠 처음에 맨 처음에 응 그 뭐 이거 왜 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섹스라는 거는 아니 친 게 아니라 네가 나랑 약초할 때 그러니까 시작은 네가 섹스라고 했잖아요 계속 섹스 섹스해서 유튜브에도 올려놨잖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 방송 이 방송 이 방송에서 채팅 보면서 섹스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나한테 왜 그랬냐고 해서 내가 설명을 한 거 아니야 섹스는 대체 왜 친 거예요 여기다 근데 아까 섹스 했는데 처음 시작은 아 무슨 말이 아 무슨 말이 그랬지 그러니까 저 오늘 안 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아니 잠깐만 섹스 섹스 그만해 이제 그만합시다 나 아무도 왜 난 모릅니다 자 그만하고 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살면 진짜 행복도가 진짜 높을 텐데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웃기만 한다고 그 말이 아니라 말을 아까 단어를 감탄사로 사용을 한 거를 들었다 그렇죠 그렇죠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종수 씨의 콘텐츠는 이렇게 끝이 나나요? 네 뭐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그건 다음에 차로 미뤄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벌써 6시 반입니다 벌써? 네 사실 몇 개를 준비했는데 또 또 이제 다음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 아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30분 하느라 좀 아무래도 좀 그게 된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종수 씨 콘텐츠는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어떤 사랑이 넘치는 채팅 덕분에 제 방송이 좀 더 활기차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좋은 거죠? 네 앞으로도 많은 채팅 부탁드립니다 진짜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뭐 짧게 하고 가니까 저도 이 내용 중에 제가 좀 더 의식해서 뭔가 비난 이라고 할 만한 게 몇 가지 나왔거든요 음 그런 것도 제가 줄이도록 아 네 얼굴 죽음이란 뭐 그래 네 뭐 종수 씨한테 뜬금없이 그냥 네 종수 얼굴 죽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 어 비난이죠 맹목적인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자제하게 하도록 감사합니다 좀 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오히려 괜찮고 돌려가는 게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뭐 뭐 뭐 네가 못해서 슬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더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차라리 네 얼굴 죽음 이거는 그냥 웃기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건 인터스텔라인데요? 안 돼 무슨 인터스텔라예요? 전작을 시작하면 분명히 욕먹을 거야 타라파워 종수 저런 것도 그냥 웃기 그냥 누가 봐도 웃기려고 하는 건데 약간 네가 못해서 슬퍼 보이는 제가 그럼 한번 조절해 볼게요 제가 너무 이렇게 미온적인 자세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침착맨님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채팅창을 어르고 달래건 아니면 침착맨님께 약간 얘기를 하건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분이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더 이렇게 멀어지지 않고 네 아 나 왜 이렇게 빨간지 모르겠네 오늘 좀 마스크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좀 이렇게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거 네 그래서 오늘 채팅창 이제 둘러보기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채팅이 있으면 그때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 뭐야 끝나는 거야? 딱 여기까지 해서 종수 씨 가져가세요 아 가져가시고 아 난 지금 방조한다고 이건 해야죠 아 안녕까지 아 이거 가져가서 굉장히 섹스가 너무 많아 모르겠어요 나도 삐를 하면 될 거예요 아니면은 그 부분은 잘라요 아 잘라 그냥 잘라 드러내 네 드러내 편집자분이 괜찮으시데요? 뭐 논의해봐야죠 네 아니면 채팅 부분만 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엔 당구님꺼에요 바로하나요? 아니면 셔터 저 당구님꺼는 당구님은 오늘 준비를 안 한다고 아 준비 안 한 게 아니라 오늘 나가서 먹을 줄 알고 네 나가기로 해가지고 그럴 줄 알고 준비를 안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나가느냐 이것까지 하느냐인데 네 끝? 아니면 나가 나가려면은 지금 전화를 해서 혹시 그 휴대폰으로 촬영이 가능한지 네 문의를 한번 해 음 야외 방송을 위해서 네 그 점포에 응 그래서 나가서 먹을 거면 귀찮은 얼굴인데요? 아니아니아니 ㅋㅋㅋㅋㅋ 안귀찮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뭐 그 아웃 요즘에 또 아웃시까지 뭐 하니까 네 너무 뭐 이것저것 하고 뭐 2시간 20분 남았네요 전화하고 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귀찮네요 귀찮은 거 같은데 귀찮은 거 같은데요 귀찮은 게 아니라 그럼 저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의논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본인 의사는 없어요? 네? 저는 갔다 와서 이게 따라간다는 건가? 뭐 저는 다 좋습니다 먹는 것도 좋고 또 가요? 또 가면 안 돼요? 아니 가도 돼요 커피를 이거 다 먹었죠 한 통을 루포를 휴대용 비채량이 조그만한 거 없거든요 없어 그거 다 꺼는 거 아닌가 아니아니 그거 맛있거든요 그거 한번 까면 계속 먹거든요 제가 또 봤는데 뭘 봐요 아까 그 채팅량 봤는데 아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다 한 분 한 분 인사를 못 드리네요 아무래도 합방하면은 이게 템포를 제가 조절을 못해서 정신 없죠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봤는데 롤이 좀 나왔단 말이죠 롤이 좀 종수씨가 하고 우리가 옆에서 좀 조언을 해주는 컨텐츠는 어떤가 괜찮나요? 네? 괜찮겠어요? 정수씨 플레이할 때 우리 둘이 아 좀 조언을 어 양쪽에 그 그 그 뭐더라? 건담에 있거든요 그니까 아니 건담 스타워즈로 치면은 루크 스카이워커 우리는 R2D2 3PO 아니 저희는 나는 괜찮 나는 뭐 그냥 하는데 내가 뭐 주고 조언하시려는 아니지만 네 그냥 뭐 그냥 시어머니디터 하려고 막 이부터 몰아갈 수 있는데 네 종수씨 괜찮은 종수씨 힘들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 저는 뭐 근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경건씨가 저는 진짜 오랜만에 해서 저는 될까 모르겠네요 하시고 제가 조율할게요 왜냐하면 또 너무 또 서로가 어떤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중간에 조율하는 정도를 제가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하자고요? 네 아 지금까지 갑자기 하자고요? 어 지금 컨텐츠 갑자기요? 아니 왜냐면 안 갈 거잖아요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준비된 게 뭐냐면은 중국요리 64 월드컵 64강 아무래도 오늘 차들짬뽕을 먹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왜냐면은 요걸로 가도 돼요 종수씨가 또 중국요리의 어떤 그 일가견 있잖아요 네 그리고 5초준다도 있고 5초준다는 도대체 뭔지 난 아직도 모르거든요 오늘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한번 보고 싶긴 해요 5초준다 도대체 뭔지 난 모르거든 오늘 안 나가도 오늘 할 게 많아요 오늘 그럼 이거 할까요? 아니 마피아 할래요? 3인 마피아도 오늘 3인 마피아 좀 궁금하긴 하다 내일 내일 일정 있어요? 내일 일정 화요일인가요? 네 없어요 그럼 뭐 피곤하세요? 파자마 파자마는 뭐야? 근처에서 하나 파자마 사서 파자마 파티 한번 하죠 파자마 파티가 뭐야 외국에서 음? 그 보통 이제 예쁘게 꾸미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놀기가 네 그러니까 아예 그날 1박을 한다는 생각으로 파자마만 입고 편하게 도는 거야 그 집에서 그러니까 잘 생각으로 1박 할 생각으로 우리 배돌아지 MT 마냥 셋이 이러고 놀자 옷을 되게 편하게 입고 얼굴도 그냥 편하게 해서 프리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자기들끼리 도는 거야 편한데? 더 편하게 파자마 입고 하는 거야 그니까 바지 벗어? 바지도 그 바스바람으로 구들부들한 바스바람으로 수면바지 같은 거 입고 아예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베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토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게 파자마 파티 출장면님 네? 냉장고에 왜 라면을 넣어놨어요? 작게 먹으려고 사리가 남아서 그래요 사리가 아 그래요? 네 정수씨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밖에 나가서 뭐 뭘 어떻게 그래? 둘이 얘기 안 해봤어요? 아니 이제 우리는 얘기가 나왔고 종수씨 의견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반박 알렸어요? 네 종수씨 때문에 이제 고르면 나가는 거고 메뉴가 뭐예요? 정해야돼 정해야돼요 근데 나가냐 안 나가냐가 중요해요 어디까지 가요? 남양주 남양주 양평 양평 구리 뭐 이런 쪽 뭐 광주 구리 뭐 여기까지는 나갈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네 이 시간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월요일 어두워서 그렇지 9시까지는 영업을 하니까 지금 8시까지만 가도 지금 퇴근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여기 양평 남양주 가는 길이 좀 막힐 거예요 많이 막힐 거죠 막히긴 막혀요 왜냐하면 가지 말자는 거죠 좀 그래서 팩트를 말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갈라면 갈 수 있습니다 갈라면 가는데 강동구 끝이라서 네 아 그건 맞지 서울 이면서 서울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정훈 씨가 간다고 하면 바로 지금 접고 출발 아 제가 간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아 간다고 하면 어 메뉴를 지금 여기서 예약을 하고 출발 음 전화를 좀 해보고 저는 가도 좋고 저는 안 가는 게 더 그냥 깔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저도 화장실 갔다고 했습니다 네 다녀오시죠 여기서 파자마 파티를 하자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파자마 파티요? 이게 파자마 파티예요? 이거는 아예 오늘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오늘 할 게 5초 준다 월드컵 그리고 마피아 할 게 많거든요 베드라지MG 내일 일정 있어요? 베드라지MG2예요? 3명이서 하는 오 밤새해서 왜냐면 이제 그 요즘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이 못 모이니까 아 그쵸 그쵸 3인 파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노래방도 하고 밤에 노래방도 하고 아 퇴근하시니까 점포 다 퇴근하면 노래방도 하고 뭐 뭐 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은 오늘 이제 또 뭐 내가 제가 생각한 거 롤 롤이요? 롤을 해요 만약에 총수수가 두 명이 조언 옆에서? 훈수 제가 해서 훈수할 수도 있고 그런 컨텐츠도 있어요 그런 컨텐츠도 있고 게임을 뭐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하스스톤을 전장을 해요 조언 조언 아니면 의중이 전장 가르쳐주기 할 거 많죠 할 거 많다 무궁무진하죠 사실은 무궁무진하네 아니면 뭐 우리가 뭐 그 그 뭐라고 하죠 그거 팀 택틱스 아 TFT TFT 아니 그거 뭐지 그거 말고 팀 파이트 매니저 아 그거를 같이 해도 돼요 오 그거 재밌어요 감독진이라고 해서 같이 해도 돼 그거 재밌어요 코치진 해가지고 아니면 TFT 말한 것처럼 그걸 배워도 돼 아 배워도 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음 그런데 그렇게 오래 할 거면 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즉흥적으로 나올 거예요 즉흥적으로 이게 안 되면은 다음날로 잡아야죠 다음날 아예 그 파자마데이로 파자마데이로 T1 추천서랑 견적서 짜는 컨텐츠 이런 것도 가능하죠 아 T1 추천서 그럼 매니저님과 동화 한번 추천서는 그 추천서는 종수씨가 쓰는 거라 제가 쓸 수는 없어요 아 제가 쓰는 거예요? 추천서는? 제가 쓸 수는 없잖아요 추천서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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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나 네가 그리워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럼 다음을 기약하고 내리고 지금 월드컵 하나하고 흩어질 수도 있어요 아 밖에서 밥을 먹느냐 오늘 이렇게 파자마 파티를 하느냐 월드컵이라고 헤어지느냐 그냥 그리고 그냥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이게 원래 저희가 이제 그 MT2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코로나 이슈가 좀 심해지면서 네 약간 좀 무기한 또 연기가 됐죠 그리고 저거는 이제 아 후원감사합니다 양세찬게 어 제가 저것도 방송중에서 시청자에게 추천해서 준비를 한게 있어요 적어놓고 하는거죠? 네 맞죠 맞죠 약간 그 옛날 인디아포컷처럼 박을 하려면 여기 캠 이걸 캠 내려야죠 채팅창도 내려야죠 캠 날이고 챔 내리고 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MT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림픽처럼 개최지를 바꿔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1회는 침창민 채널에서 개최를 했는데 2회는 뭐 철민수심 채널이나 뭐 당군 채널이나 뭐 풍얼냥님 채널이나 뭐 있잖아요 옹냥이 채널 뭐 직박이형 채널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면서 개최를 해서 각자 준비를 거의 개최지에서 준비를 하고 근데 개최지를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렌트를 해야죠 나중에 아 스튜디오에요 좋아요 양평이나 이런 데 많아요 그 독채로 하나 빌릴 수 있는 거 2층짜리 저는 혼자 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해도 괜찮긴 해요 네 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시끄러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독채로 가면은 2층이면은 TV 안 나오고 싶은 분은 2층에서 놀아 1층에서 방송 카메라가 24시간 켜죠 거기서 놀아 아 좋죠 그리고 제 욕심은 야외도 하나 돌아가는 건데 KBS1 KBS2처럼 근데 그러려면은 좀 많이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야외는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원래 보통 그런 거 이제 정원도 있는 데가 많거든요 맞아 거기서 이제 뭐 닭싸움을 한다거나 수건 돌리기만 해도 되니까 재밌어 재밌어 족구해도 되고 1층하고 그 뭐지 마당은 그렇게 하나가 채널이 24년 돌아가고 위에는 그냥 편하게 쉬는 곳 CCTV 방송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이것도 근데 1회 때도 다 계속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밖에서 놀 사람 놀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 그치 여기 다 오밀조밀하게 다 있었던 거 맞아 맞아 재밌었어 그래서 MUT 가면은 몇 명은 좀 위에 잘 사람 자고 아니 그러니까 자는 것도 아니야 그냥 놀아 시작하고 한 몇 시간 뒤에 그냥 칠 사람 다 위로 가고 여기는 한 몇 명만 유지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좋죠 재밌죠 전 너무 좋아요 그런 거 교대 근무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카메라도 뭐 그렇게 사실 어려울 거 없거든요 노트북 가져가 가지고 캠 저거 비디오 캠코더에다가 캡쳐보드에다가 마이크 이거 뭐야 이거 삼각대랑 몇 개 가져가 가지고 하면은 세팅이 별로 안 어렵다고? 네 될 거 같거든요 그냥 이쁘게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이제 다 모이기는 어려울 거 같아 다 모이기는 어려워요 스케줄 맞추기가 지난번에도 우연히 그렇게 다 온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김대김대김 파자마 파티로 한번 해야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팀장 정해가지고 편 가르게 총팀 100팀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러니까 좀 그 종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좋고 제기차기를 한다고 그냥 이런 것도 있고 족구를 한다거나 아 그게 풀리면? 네 풀리면 그것도 가능하죠? 네 그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세 명씩 나눠서 각자 스튜디오에서 파자마 파티를 해 아 각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오 만나서 오 그래서 전장 대결을 해 그쪽 팀 끼리 아 전장 대결을 온라인으로 3 대 3 오 아니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놀 때도 놀아 만날 때 만나 만날 때 아 또 여기서 또 뭐 월드컵하고 각자 놀긴 놀아 이따가 또 만나 그렇게 해도 되죠 그래도 돼요 합방처럼 그냥 온라인 합방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뭐 방법은 많아요 이게 손 안 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 그러네 삼국지네 완전히 삼국지 방송 제가 애초에 생각하는 게 복잡한 건 생각을 안 해요 음 애초에 제가 그렇게 굴어가지도 않아요 단순 단순하게 하면 그렇죠 그게 좋죠 복잡하게 생각해봐야 제가 생각대로도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작하면 어떻게든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즉흥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파자마 파티가 요거는 음 생각해볼 만하다 어 너무 좋은 충분히 어 충분히 세명이면 뭐 해도 되고 음 어 오늘은 파자마가 안 될 것 같은데 음 되면 오늘 가고 음 안 되면 월드컵 하나 정도 하고 끝내든가 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7시까지 돼서 이것도 좋고 오늘 지금 퇴근 시간이고 지금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건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굳이 굳이 안 해도 될 거야 끝난 것 같아 네 내가 그 퇴근 시간을 생각을 못했어 응 오늘이 주말이면 또 퇴근이 아닌데 월요일은 또 다들 출근하시는데 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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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비상 아니 제가 휴지가 없어요? 아니요 그 화장실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 지금 배가 아프거든요 네 근데 누가 막혀 병기가 막혔어요 병기가 막혔다고? 그러면 의중씨 내가 눌러줘요? 아니 어디래 이렇게? 아니 여기가 막힌 게 아니라 위로 위로도 있으니까 위로 가세요 나는 물 내려가는 거 확인해 봐 위로 가요 위에도 똑같아요? 비밀번호? 달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저 나 아닌데 아 제가 막힌 게 아니라 어 종수씨 아닐 거예요 나 어 종수씨 아닐 거예요 나는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가는데 종수씨 아니고 종수씨 나갔다가 안친 거 같아 그니까 이게 지금 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나는 간지 몇 시간 됐잖아 나 한참 전에 갔잖아 나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 아니 진짜 안 그랬어 나 안 그랬어 종수씨 나 방금 소변만 보고 네 종수씨 네 이거를 왜 안 신었어요 어 그러네요 이걸 신고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안 신고 나갔죠? 네 안 나갔죠 성함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밖에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아 저 이거 아니 딴 곳 신고 갔었어요 그럴 때 내가 안 그랬다니까 나는 소변보고 갖고 나는 아까 화장실을 한 3시쯤 갔다 왔는데 네 종수씨는 어? 아닐 겁니다 네 쿵쿵쿵쿵쿵님 후원 감사합니다 식사는 근데 배가 고파요? 아 저 배 안고파요 그치 케이크 먹고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오늘 말만 했는데 세팅을 좀 해줘요 뭐야 노래방 세팅을 아 이거 끝나고 제 채널로 하나 파지죠 제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종수가 설정 누르고 네 방송에서 이거 왔다갔다 해줘야 돼요 하여튼 내꺼 정수씨가 로그인해서 이걸 해야 돼요 따와가지고 네 그렇게만 하면 되게끔 제가 해놓을게요 좋아요 좋아요 끝나고 네 다음에 그래가지고 채팅이 없어졌을까요? 아 여기 첼민수님 세팅으로 밖에 없구나 캠 설정? 캠 설정 원래 이게 보통이에요 이거 이게 그거야 이게 그 밀가루 세팅이에요 오오오오 보샤지에 보샤지에 밀가루 세팅하면 이렇게 되죠 어 이쁘지요 구현 아까 왜 이렇게 sera 그게 원래 음식 때문에 이렇게 음식 때문에 이게 원래 세팅인데 색감이 밀가루 세팅을 하면 얼굴이 좀 뽀샤시하게 나오는 더 뽀샤시도 있어요. 더 뽀샤시도 있어. 보여줘 보여줘. 이렇게 하고 남친 소심이 뭐야? 분홍색으로 좀 약간 돼지고기 색으로 하고 너 잘한다. 8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여캠 세팅입니다. 여기까지 더 밝게 해야 돼. 돼지고기 색깔로 얼굴도 돼지고기 색깔으로 분홍색을 넣어서 아, 그러니까 어둡네. 이 정도가 적절하네. 돼지고기도 좀 분홍기를 빼야 돼. 근데 이것도 굉장히 밝아요. 음. 여캠분들이 세팅을 잘 하시나요? 저 또 이제 그 분들도 이런 카메라 쓰는 거야? 캠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시간 보정 프로그램도 있어요. 어, 유캠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외곽선을 갈아줘요. 어? 그럼 저도 갈아주네, 이렇게? 그쵸. 많이 갈아줄 수도 있죠.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갈아진 것 같다. 음. 좋다. 이것도 있고, 조명을 여기는 이렇게 썼는데 더 더 이만하게 쓸 수도 있어요. 음. 얼굴이 더 입체감 있게 나올 수 있거든. 입체감 있게. 음. 음. 한도이수씩. 59개월 구독하네. 근데 이게 다 달라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막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일반화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 보정 프로그램도 쓰는데도 있고 안 쓰는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쓰면 확실히 뭐 이쁘고 잘생겨서 나쁠 건 없으니까. 나도 이런 캠을 하나 살까요? 그쵸. 근데 이거 제 이것도 인위적이라고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익숙해졌잖아,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얼굴이 이렇게 흑색이냐고. 이미 여기에 익숙해졌어. 밀가루 익숙해져가지고. 아 원래 익힘으로 하면. 네. 너무 좋아해 보인다. 이게 흑이 됐냐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달라. 이게 이게 바.. 이게. 보정을 넣은 건데. 돌려달라 그래. 음. 아 구독. 아 고맙습니다. 인물이 하나 장만하자고. 종수씨도 여거. 이거 근데 엄청 비싸다고. 전체 회사 500만원. 500만원. 투자하면은.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이게 지금 흰색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이게. 네네네. 흰색이 많으면은. 눈이 되게 아프긴 해요. 눈이 피로하긴 해. 음. 그리고 이게 뭐. 더 뒤에를. 뺄 수가 있거든요. 네. 초점. 뭐 이렇게 하면. 화사해. 이거를. 뒤에를 더. Türk. 그러네. 야. 이거는. 앞에 갔을 때 더. 다이나믹하게. 표현이 되는데. 오.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가서. 제 얼굴을 가려봐요. 그러면 이제. 종수씨 얼굴에. 동공에. 초점 맞춰질 거에요. 그럼 뒤에가 확 빠지죠 우와 그러네 뒤에 확 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뒤에가 덜 빠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좀 멀리 있으면 이 빠지는 게 갭이 좀 많지 않죠 이런 거 공부하신 거예요? 난 누가 알려줬어요? 세팅하는 분이 알려줘요 이거 이거 만지면 된다고 그래도 해봐야 이게 기억나지 배우고 나서 금방 까먹는단 말이야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시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거부감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면 자동으로 하면 돼 흑색깔 머털1082 10개의 구독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실히 어두워 보이네 이렇게 흑색 오셨나봐 다 지리셨나보죠 아직 아직인가? 5초 준다 월드컵까지 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은데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은데 5초 준다를 하든 월드컵을 하든 그럼 5초 준다 한번 할까요 오늘? 오늘 5초 준다 너무 오랜 시간 묵혀 있어서 파자마 파티? 저는 원래 내일 휴방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오늘 쉬는 날인데 오늘 리컬하기 때문에 내일 휴방 예정이었고 조수씨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쉬겠다? 원래 그런 계획이었는데 좋지 않아요 왜죠? 왜냐하면 철면수씨 채널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 월요일 화요일 쉬는 거기 때문에 아 내일은 해야 한다 방송을? 해야 한다 그럼 침착맨님은 왜 주말에 쉬시는 거죠? 제가 원래 쉬는 날 월요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일한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토요일날 추가 방송을 하잖아요 침착맨단 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다른 날 쉬지 빼지는 않았어요 논리적이야 맞아 그럼 지금 제 채널을 바꿔서 키면 저는 방송을 한 거네요 맞아요 바꿀래요? 이제 와서? 아까 원래 오늘 저는 그게 바꾸는 게 그건 줄 알았어요 뭐요? 부감할 때만 아 부감할 때만 네 저는 왜 그랬냐면 사실 침착맨님이 얘기하신 것도 내일 쉬라고 하려고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 그게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시청자를 생각하지 않고 시청자를 생각해서 어차피 이제 같이 방송을 하니까 네 이제 침착맨님 스튜지에서 하니까 제 걸로 키면은 저는 이제 했다고 생색도 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면 부감도 하고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니죠 시청자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내일도 방송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산모사예요 아니 저는 왜냐면 제 걸로 방송을 한번 켜놓으면 맨날 노래방 온다 온다 했는데 침착맨님 이제 가정이 있으시니까 밤늦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또 올라 그러다가 또 이렇게 침착맨님 전화가 이렇게 부담될까봐 오늘 와서 세팅을 해놓으면 다음에 혼자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세팅을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 다 철수 남아서 노래방 방송을 3시간 하세요 그러면 오늘 방송 인정해드릴게요 3시간이요? 오늘 출근한 걸로 해드릴게요 3시간이요? 네 월요일날 해서 가면은 내일 휴방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요 아우 뭐해요 둘이 눈싸움이야? 개인적인 일인데 내일 쉬어야겠다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내일 쉬는데 오늘은 할 수 있잖아요 뭐야 오늘도 안돼요 왜? 정수 왜 뭐? 정수씨가 그 간악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뭔데? 얘기해주세요 뭔데? 오늘 정수씨가 방송을 켜는 이유가 이유가 채팅창 부검 때문인 줄 알았는데 부검을 재방송 종수씨 방송으로 안 켜도 하는 방법이 나와서 한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킬려고 했던 이유가 원래 오늘이 월요일날 휴방날인데 내일 쉬려고 내일 쉬려고 오늘 한걸로 치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나쁜 놈 같은데 아 종수 방송으로 킬려고 한 이유가 안 켜도 부검을 할 수 있는데 종수 방송으로 켜서 그건 몰랐어 안 켜도 하는거는 어쨌든 종수 방송을 키면은 원래 오늘 휴방인데 그걸 이제 했다고 치고 그걸 임의로 당겨서 쓴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해본 적은 있다 있는데 실행은 하려고는 안했고 실제로 안했고 실제로 제가 침착맨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모르고 흔쾌히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여러가지 이슈로 이제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못하는 건데 아 나는 중간에 켠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 중간에? 차돌장범 먹방이 끝나고 중간에 부검에서 바꿔야 되는데 그럼 내일 방송 하는거죠? 아니 물어보시길래 나는 뭐 상관없는데 어... 그럼요 해야죠 오늘 안했으니까 지금 아니요 아니요 원래 안할려고 했던거 같은데요 오늘 안했으니까 내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세운게 뭐냐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끼에 우리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으면서 종수씨도 오늘 고생을 했잖아요? 으흠 본인 방송을 안했을 뿐이지? 으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종수씨 방송 세팅을 끝나고 해드리고 아 좋다 노래방을 3시간 하고 가시면 인정해준다 오늘 방송 출석으로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일 당당하게 쉬라는 얘기예요 으어어어 아싸 그러면 종수씨도 으흠흠흠 오늘 3시간 추가 촬영하고 방송으로 인정받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송 개인 방송 즐기고 너무 좋다 그리고 쉴거 쉬고 미쳤다 윈윈 괜찮습니까? 나쁘지 않은 제안입니다 긍정적으로 공부해볼께요 네? 예스 어? 그니까 만약에 내일 쉴 거면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오늘 저 안되겠다 싶으면 내일 방송을 하거나 그걸 제가 왜 정하냐고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고 내일도 휴방하면 여러분만 손해해요 뭘 또 손해해요 얘는 이미 내일 휴방하는 걸 굳혔어요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트라이우술도 있고 해서 방송을 계속 했어요 안시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좀 지쳐있습니다 봐봐요.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방송을 더 하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결혼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아까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결혼 얘기를 시작하시던데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는 왜 나온 건데? 내일 쉰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준다고 해서 더 궁금해서 지폭시켰어요 사실 별얘기 아닌지 아 내일 쉰다고 하니까 왜 쉬냐 개인적인 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개인적인 사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구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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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저도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급작스럽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차돌 짬뽕이 기름적입니다 쫙쫙 내려오네요 창 표면에 소기름이 발려서 아무래도 좀 배출하는데 이로움이 있었나요? 변비가 있는 환자분이 참 좋은 음식이네요 근데 소기름이 나중에 굳으면 근데 그거는 또 우리가 같이 안 쓸 수 있기 때문에 변비 좋다는 얘기는 또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하수구가 막히는 이유가 기름 그냥 기름국물을 버려다가 굳어서 그런 게 이제 우지 같은 게 굳어가지고 점점 굳어서 이렇게 동맥 경화가 되는 거죠 그럼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다시 굳겠죠 다시 굳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파내더라고요 뚫어가지고 긁어서 꺼내서 그 덩어리들 꺼내가지고 뚫어야 돼 그게 어떨 수가 없대 그래서 그걸 최소로 지연시키려면 기름 같은 거를 최대한 안 넣는다 안 넣어야 된다 그럴 수 있다 아 밥 먹고 있는데 그 하다가 그럴 줄 알았나요? 저희가 저희는 먹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분 한 분 다 신경을 써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눈치껏 할 것 같다고 하면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그것도 맞아 자 그러면 저 갔다 올까요? 네 다녀오세요 좀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흩뿌리고 오겠습니다 2층 막혀 있습니다 그냥 흩뿌리고 지금 모르겠어 근데 아까 막혔더라고 아니 저는 작은 거예요? 네 다녀오세요 피 아 피 5초 줍니다 5초야? 아 이거 케익은 버리는 거네 아니요 먹어야죠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 네 오늘 뭘 할 건지 파자마파티 안을 좀 내서 두 분이서 오늘 결정하세요 그리고 이따가 오늘 뭐 밖에 나가서 먹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 그렇죠 9시면 이제 다 문 닫고 그렇죠 퇴근 시간이 가는데 이것저것 정하고 하면 한 시간이란 말이야 세팅하고 이러면 그래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뭐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거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파자마파티를 하면은 뭐 몇 팀으로 나눠서 뭘 한다 뭐 이런 얘기 몇 팀으로 나눈다니? 뭔 소리 뭐 예를 들어서 파자마파티 1층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2층에도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1번 팀 2번 팀 3번 팀에 3명씩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면 아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늘 얘기할까요? 오늘 파자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야? 어 오늘 얘기하는 거야 오늘 이제 파자마파티를 여기서 하재 아 내일 뭐 해요? 초대일 별거 없죠 내일 무슨 요일이죠? 파이팅인가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네 결혼했는데 이렇게 막 외박해도 돼요? 외박 아니잖아요 여기서 자고 가면 외박이잖아요 안 자고 갈 건데 아 파자마파티 한다며 파자마파티는 하다가 가면 집에 가는 거죠 아 그래요? 네 파자마파티는 밤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파자마 입으니까 파자마파티지 아 아 외박파티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 나는 아 지금까지 하는 건 줄 알았지 아 지금까지 하셔도 되고요 본인은 아니 아 그러고 싶은가 보다 저요? 아니 저는 뭐 상관없죠 네 근데 나는 이제 당근님은 이제 아주 가정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외박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고 모르는 곳에서 뭐 말 없이 뭐 하는 거지 다 보이고 카메라 있는데 뭐 아 아 아 혹시나 뭐 이제 딴짓 할까봐 아 뭐 딴짓이건 뭐 의심받을 행동이나 아니면은 뭐 내가 평소에 뭐 외박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뭐 일 끝나고 맨날 집에 가는데 뭐 집에 가서 하는 거라고 뭐 철시 방송 보고서 채팅을 치는 건데 뭐 음 얼굴 폭탄이네요 뭐 이런 감성 그래서 오늘 뭐 파자마파티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아까 침착맨님께서 안 할 거면 5초 준다랑 월드컵을 둘 다 하는 건 시간상 무리다 그렇게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래서 5초 준다를 추천했어요. 저 오래 묵었기 때문에. 나 5초 준다를 뭔지 몰라. 나도 몰라. 근데 저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5초 준다 재밌어요? 괜찮대. 아니 그러니까 제목이 좀 안 땡기긴 하거든? 근데 또 재밌을 수 있지. 그치. 모르라? 재밌대? 재밌대. 아무도 모른대. 아무도 모른다고? 해봤다는데 자기가? 맛만 보고 월드컵 해도 된다고? 월드컵 오늘 주제는 뭔가요? 중화요리요. 아 중화요리에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종수씨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저도 잘 몰라요. 먹는 것만 먹어가지고. 중화요리 비싸거든요 요리는. 아 그래? 비싸? 비싸지. 내가 아는 거는 깐풍기, 탕수육 이 수준밖에 없어. 이 수준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잘 몰라요. 사실 중화요리에서는 먹는 것만 먹어 보통 짜장면, 짬뽕. 탕수육, 깐풍기 정도까지. 가끔 좀 유린기, 유산소 이런 것도 먹는 분도 있는데 잘 안 먹죠? 내가 보니 탕수육까지가 되게 쉽게 먹는 거고. 그 위 레벨로 가면은 약간 고급 중화 중식집으로 가야. 맞아 맞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맞아요. 저는 라조 우육 좋아해요. 라조 우육은 뭐? 약간 이 중국식 기름에, 고추 기름에 이렇게 볶은 소고기를 있는데 이게 약간 기름지고 좀 괜찮습니다. 라조 육이라고 하면 보통 돼지고기인데 우육을 하면 이제 소고기로 하는 게 있거든요. 우육탕. 맞아요. 우육이 좀 고소해요. 우육탕, 큰 사발. 네. 맛있습니다. 그리고 덮밥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괜찮아요. 모른다며가 아니라 제가 먹어본 거 몇 안 되는 요리. 그 정도까지만 안다. 그 정도까지만. 근데 보통 그 월드컵을 하면 뭐 몇십 개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알아? 모르지. 모르면 그때 좀 애매한데 에메리? 애매한데 에메리스. 에메리 감독. 네. 에메리 감독입니다. 아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게 콤보로 말이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의도한 거 아니었어요. 맞아. 인천의 차이나타운에 중국요리가 유명하지 않나요? 아 근데 저도 차이나타운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보고 같은데. 어 한 번도? 인천에 있는데 잘 안 가봐요. 근데 뭐 유명하겠죠. 제가 가서 백전복이 유명하다고 해서 백전복이랑 중국식 냉면이랑 몇 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춘천에 닭갈비가 유명하지만 제가 약간 꼭 거기라서 그러니까 기분이지. 춘천에서 닭갈비. 춘천 닭갈비 맛있긴 하던데? 나는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냥 닭갈비는 닭갈비 맛집이 맛있다. 아 그렇죠. 약간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횟집도 그냥 뭐 바닷가에서 먹으면 기분이잖아 이게 바닷가. 그렇지. 근데 그 횟집 바닷가에 있는 횟집이 자기들이 뭐 아침에 나가서 앞바다에서 잡아온 건 아니잖아. 어 그렇죠. 어디서 어디서 가져온 거잖아. 그래도 좀 신선하긴 하겠죠.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기분인 거지 약간 느낌이. 차이나타운 그러면 왠지 그냥 중국음식 느낌이고 물론 거기서 더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자면 모든 게 또 맛있진 않아요. 그것도 어차피 케바케고 그래서 약간 기분 느끼고 중국에 온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아까 차이나타운 갔으면 중국 한번 먹어봐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다가. 춘천 가면 또 닭갈비 먹어봐야지. 맞아 맞아. 맛있는 집은 또 맛있고. 맞아 맞아. 바다에서 회먹으면 또 바닷가 보면서 회먹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 기분이 또 있는 거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얘기하니까 또 배가 고프네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저는 갑자기 고파졌어요. 네. 저는 그냥 맛있는 집이 맛있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그 조개구이가 또. 맛있다. 조개탕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소주 한잔 해가지고. 저는 술은. 아 소주 안줘요? 소맥?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아 술 안 먹지. 네. 저는 술을 안 좋아해요. 저도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맛있는 음식에 또 곁들이는 술은 또. 침착맨 먹을까? 침착맨 먹을까요? 아무튼. 쟤 근데 눈치가 빨라서. 한번 해볼까?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싸울까 우리? 안 걸려요. 안 걸릴까. 그럴까. 근데 우리가 싸우는 척하는 거는 너무 안 걸릴 것 같아. 싸울 수가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그게 맞겠습니까? 절대 안. 절대 안 속습니다. 나라도 안 속아. 맞아. 여기서 만약에 내가 똥 싸우고 들어왔는데 둘이 싸우고 있다? 절대 안 믿어. 그치. 절대 안 믿어. 뭐 할까? 채팅창이랑 싸우는 척. 아까 빡쳐가지고. 에이씨. 안 그런 거 다 알아요. 근데 요즘에 뭐 고민이 뭔가요? 종수 씨는. 요즘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해를 되돌아 봤을 때 올해 안에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너무 고민이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살면서 되돌아보는 척 하고 있는데. 배돌아지랑 온 줄 알았네. 네. 그.. 너무 개인 생활이 없지 않나. 너무 방송 쪽으로만 뭘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너무 방송 자고. 생활 자체가 내 삶이 없어지네. 방송 자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네. 그런 생각을 했었죠. 뭔가 뭐 재밌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딱히. 그렇죠. 방송을 하면 재밌어요. 방송하면 뭐 대회 나가는 이유가 재밌으려고 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끝나면 또 공허하잖아요. 그렇죠. 허무하죠. 공허하고. 근데 제가 최근에 대회 여럭이 공승하면서. 끝나고 나면 되게 현타가 와요. 춤추는 거예요. 얘가 몰래카메라 준비했는데. 결정했어요. 네. 뭘 결정했어? 몰라. 우리 하지 않았어. 뭐. 뭐 해요? 자. 하나. 1번. 1번. 중국요리. 월드컵 64강. 오오. 2번. 2번. 5초 준다. 5초 준다. 고르세요.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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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결로 할까요? 예스. 예스. 뭐가 더 재밌으셨나? 저는 5초 준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 쳐준다. 종수 씨. 아니 종수 씨구나. 네 제가 종수 씨입니다. 병건 씨는? 네. 그럼 저는 월드컵 하겠습니다. 월드컵. 아. 좋습니다. 의주 씨가 고르세요. 의주 씨가 고르기 힘들면 빨리 나는 월드컵이라고 하고 넘겼어야죠. 아니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왜요? 왜 5초 준다 하고 싶죠? 우리가 처음 김대김을 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친구인데 지금 케이크 받침대로 쓰이고 있거든요. 예. 저 친구도 한 번쯤은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병건 씨는 왜 월드컵이죠? 월드컵을 오늘 안 하고 5초 준다로 하면 다음에 여유분을 월드컵 월드컵을 가야 되는데 다음에 5초 준다로 남겨놓으면 월드컵 5초 준다로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을 위해서? 그러면 이번에 월드컵을 안 했는데 월드컵을 하고 끝내면 다음에 월드컵 5초 준다로 할 수 있다. 아.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상업 유튜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월드컵 월드컵을 해도 유튜브는 나올 수 있어요. 아마 생방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는 상업입니다. 맞지? 생방도 상업이야. 맞지? 유튜브는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월드컵. 월드컵. 고르세요. 월드컵? 나는 5초 준다. 5초 준다. 월드컵 고르세요. 선택은 너의 몫입니다. 저는 그럼 월드컵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요리 월드컵 64강 왜요? 지루하세요? 지루하세요? 원래 하품은 제 방송할 때도 많이 해요. 저는 원래 하품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품이 너무 지루하다고 하는데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육포 먹은 게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또 배고프대요 갑자기. 배고파요? 아까 먹는 얘기 너 없을 때 잠깐 했는데 잠깐 우리가 차이나타운 같은 거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이걸 좀 더 먹어요. 케이크 달아요. 아까 좀 까다로워. 배가 하나도 안 고프죠 배고파요? 아니요. 사람마다 배고프면 다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월드컵 고? 월드컵? 월드컵. 월드컵. 이게 저도 월드컵을 막 가끔 개인 방송 새벽에 키면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라. 아 맞아. 난 못하겠더라 근데. 내가 잘 아는 분야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막 얘기를 하겠는데 월드컵. 이런 특히 중국 음식 월드컵은 내가 잘 모르거든. 근데 중국 음식 잘 알아요?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먹어본 것만 알아요. 그니까 변건씨가 몰라도 잘하는 스타일이고 나는 모르면 그냥 안하는 스타일이고. 아뇨. 하고 가요? 그냥 할 때도 있어요. 예. 좋아요. 가요. 가요. 갑니다. 뭔데요? 중국 음식이요. 전통 중식 포함 중화요리. 야 이게 중국 음식이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세계 3대 요리잖아요. 중국 터키 프랑스. 아 터키에요? 한식 아니에요? 한식은 없어요 아쉽게도. 아 말도 안 돼. 저는 한식이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3대 요리를 누가 정하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하죠? 우리가 한번 정할까요? 한식. 한식 들어갑니다. 한식 중식. 중식 들어가요? 중식은 좀 들어가도 돼요. 저는 중식을 좀 좋아한 편이라. 병원씨는 무슨 식 좋아해요? 저요? 그냥 먹자 아무거나. 양식. 양식. 그럼 한식, 양식, 중식으로 가죠. 그렇게 양식을 뭉뚱그리면 너무 한국, 중국은 잘하는데 양식은 너무 저기 서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양까지. 저는 3개 꼽아보자면 중식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도요. 왜냐하면 중식이 치트키인 게 일단 민족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사실상 한나라 음식이라고 하는데 하나 주야?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식 종류가 엄청 많다. 맞아 맞아. 기본적으로 땅이 너도 넣고 하니까. 네. 그.. 어디야 그.. 스.. 스촨. 스촨하고 또 저쪽하고 와야 돼. 스촨만의 또 그게 있어. 맞아요. 매콤한 요리. 스촨이 사천? 사천. 광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있어서 성도 성도 이쪽에. 과실상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아니야. 중국요리는. 그쵸? 엄청 많아. 그러니까 1로 잡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1 하나 잡고. 그리고 저는 한식. 한식이 너무너무 많고 다양한 요리들이 있어요. 네. 외국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국물류를 우려내는 쪽은 한국이 거의 손가락에 꼽힙니다. 네. 진짜로 맛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는 이제 프랑스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프랑스가 좀 느끼해서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저는 멕시코 요리. 아..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남미 쪽으로? 맛이 있어요. 네. 중남미의 대표 음식으로 찾을 때 멕시코 요리가 멕시코에서 뭐? 멕시카나? 멕시코가 되게 뭐 치미창가. 타코. 케사디아. 뭐 이런 브리또. 이런 거 다 멕시코 요리에요. 네. 되게 맛있는 게 많기 때문에 타코 원티라고 하시는데 치미창과 브리또 이런 것들이 다 멕시코 요리 쪽이기 때문에 이게 맛있어요. 향신료도 괜찮고. 병건 씨는 어느 나라 음식 좋아하세요? 일식 좋아요? 일식도 좋아요. 일식도 괜찮아요. 저는 태국. 태국? 와 느낌있죠. 태국은 실제로 꼽혀요. 맞아요. 3대 요리에. 일단 떰냥꿍이 독보적이에요. 떰냥꿍은 저는 좀 신 거 단 거 다 있어요. 저는 좀 힘들어요. 떰냥꿍까지 해서 여기도 커리가 있거든요. 태국 커리. 태커. 태커. 태국 커리에 이제 면율이랑 볶음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이제 동남아 음식도 좀 약간 서로 영향을 막 줘가지고 그렇죠. 비슷비슷해요. 있어요. 또 뭔가 교집합이 있어요 또.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인가? 거기 그 볶음밥. 인도네시아 나시고랭. 인도네시아 나시고랭. 인도네시아 나시고랭하고 뭐 그거랑 또 약간 교집합도 있고 그렇죠. 일단 태국 요리. 태국 요리. 음. 중국 태국 너무 좀 붙어있죠. 너무 붙어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멀리 갑니까? 외국으로. 외국으로 한번 좀 멀리 좀 서방으로 한번 가야되지 않나요? 누가 있나요?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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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독일하고 프랑스 요리는 먹어보지를 않았어요. 평가를 못하겠어. 음. 내가 많이 먹는 건 이탈리아 요리. 이탈리아 요리. 난 세 개 꼽습니다. 물론 일본 맛있어. 뭐 케밥. 터키 맛있어. 멕시코 맛있어. 다 맛있는데 굳이 좀 많이 좀 퍼져있고 하는 거 좀 해보면 이렇게 세 개. 좋습니다. 자. 뭐요. 됐어요? 됐어요. 네. 물어봤어요. 자. 그럼 갈까요? 가죠. 중화요리 월드컵. 64강. 네. 64강. 후원 감사합니다. 안산에서 다 먹어볼 수 있습니다. 안산도 맛있죠. 자. 군만두 대 우육면인데 뭐가 좀 더 땡기다. 우육면이 뭐예요? 그. 고기랑. 소고기를 이게 약간 그냥 고기국수 같은 느낌이에요. 고기국수인데 소고기를 넣는데 향신료가 좀 있어서 고수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라면 먹어봤죠. 우육탕면. 그거예요. 고수가 근데 들어가있다. 우육탕면. 우육탕면. 고수 빼달라고 하면 돼요. 빼달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게 그 고기 누린내가 좀 나은 데가 있어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우육면은 느끼해요. 고기 기름이 좀 둥둥 떠있다. 그 전에 아까 말했던 찬수전보 먹을 때 아 나 이거 좀 기름 너무 많은 거 싫다. 라고 하시는데 그게 좀 있어요. 좀 뭐라고 하죠? 막 기름져요. 헤비해. 아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뭐 종수씨는? 저는 우육면이죠. 오 역시. 왜냐하면 저 향신료나 독특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게 중국유리에서 가장 많이 나는 향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고수향이 또 아니고 약간 그 고기 누린내가 좀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면 위에 고기를 올린 느낌이 아니라 그 고기로 육수를 내서 기름이 둥둥 떠있는 그런 느낌. 되게 기름지거든요. 근데 전 그런 맛을 좋아합니다. 아 헤비한 거. 네 매우 헤비해요. 역시. 고기가 씹히는 맛이 또 질겅지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생각해야 돼요. 군만두 쪽인데 이 만두. 제갈량의 어떤 그 기질을 우리가 또 음식으로 또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그거 자체로 이미 맛있는데 그걸 한번 기름을 한번 튀겨냈다. 구웠다 구웠다. 말이 군만두니 튀김 만두죠. 너무 맛있고 요게 너무 흔해서 이게 좀 저평가 받는 게 있는데 너무 흔해서 이게 그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저평가 받는 거예요. 음. 이 맛으로만 비교해 봤을 때 우유 국면에서 비교했을 때 굴리지 않는다. 아 동의합니다. 음. 그리고 이 그 찍어 먹었을 때 난 만두 중에 군만두가 제일 맛있거든요. 난 군만두 쪽을 더 먹고 싶다. 음. 지금 현재. 음. 난 둘 다 먹고 싶다. 저희 보시면 근데 그 군만두 간장이 약간 무국네요. 아 그렇죠. 이제 김풍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 이제 간장에다가 고춧가루를 그렇죠. 그렇죠. 때려박아요. 그렇죠. 약간 찐득하게 끈적하게 어. 그런 간장이 군만두는 좀 잘 어울려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맛있대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묻혀가지고 뭐예요. 이게 소스같이. 식초도 약간 넣어서 약간 그 간장에 고춧가루를 뿌려놓고 어. 식초 살짝 떨어뜨리면 그게 중국집의 그 그 그 그 간장 맛 나거든요. 나는 그 탕수유 소스에 네. 넣은 다음에 간장에 다시 찍어먹으면 아 맛있어요. 네. 두 개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의 먹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군만두는 그냥 먹는 게 낫더라고요. 그냥 군만두 식어도 맛있죠. 싱겁게 드시는 편이네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좀 오늘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만두를 좋아합니다. 그냥. 아 만두를 좋아한다. 만두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중국 음식을 좀 싫어해요. 왜죠? 그 향. 아 향. 중국 특유의 향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 뭐 이렇게 일하러 갔을 때 네. 한 10일 동안 있었는데 한식당만 갔어요. 그래서. 한국식당이라는 거예요? 한 군데만 갔다는 얘기인가요? 한식당만 찾아서 골라서 갔어요. 아. 입맛 많았던 식당 하나? 그 중국의 그 향을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식당. 네. 한국식당만 간 적이 있는데. 한국식당만. 네. 한국식당. 한식당이 아니라 한국. 한국 음식을 하는 식당. 아 한국. 한국 음식을 하는 식당. 김치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 그 향을 못 먹겠다. 떨끔. 혀 마비내는 막. 아 마라. 마라도 있고. 마라도 있고. 고수도 있고. 기름지고. 맞아요. 네. 그거를 나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반반. 한국인데 약간 흉내내는 식당을 갔다가. 네. 찐한 식당을 찾은 거야. 아 네네.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서 단군이에요? 어? 그건 아니에요. 한국적인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한식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제가 보수적이에요 약간. 외국 나가도.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태국 가서 삼겹살 맛집을 찾았다고. 그런 정도로 현지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럼 단군님은 여행 갔을 때 약간. 먹는 행복이 조금 덜하시겠네요. 네. 저는 뭐 굳이.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군씨는 이제 여행 갈 때 좀.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함으로 좀. 고함으로 좀 가져가면 좋겠네요. 고향만도. 그날 좀 안 맞을 수 있나요? 고향만도 좋지. 그럼 만두가 두 편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만두는 올라갈만 해요. 군만두는 식어도 맛있고. 호불호 없고. 잘하는 집과 못하는 집의 차이가 크. 물론 잘하는 집이 엄청 맛있겠지만. 못하는 집도. 실패율이 낫다. 군만두로 실패하기는 쉽지 않죠. 군만두가 실패한 경우는 안에 들어간 재료가 좀 약간 맛이 없거나. 그치 그치. 그치. 우육면은 맛있는데. 네. 이게 확실히 기름이 좀. 매우 기름져요. 있어서. 좀. 오늘 좀. 멀미난다 하면 좀. 그리고 나는. 또 뇌저를 쓰는데. 이름도 좀 문제가 있어. 왜죠? 우육면. 뭐 이런 느낌. 아. 허쿠역지라는. 약간 그런 느낌. 우. 우육면은 되게 갭이 크고. 호불호가 갈리는 게. 먹고 나면 입에. 입술에 기름이 번들번들만큼 많이. 아. 그래가지고 좀 많이 기름져요. 저는 입술이 터가지고 오히려 좋은데. 아니 웃기려고.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나는 그런 게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이름에서. 웃기려고 한 거 아니면 정상참작이 안 되는데 저는. 아 그래요? 저도. 우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 진짜 근데. 억가가 아니라. 난 진짜 그런. 약간 이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느낌이 있잖아. 우육면. 그런 것도 있죠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 방음의 느낌이. 저거를 한국어로 표현하면 소고기면이잖아요. 소고기국수. 그렇죠. 소고기국수. 느낌이 좀 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우육면. 군만두. 아 뭐 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군만두라고 했어요. 아 군만두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군만두는 먹고 남았을 때 또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 맞어. 식당에 갔어요. 근데 우육탕면을 좀 먹었는데 좀 남았어. 근데 아까워. 더 먹고 싶은데 어떻게 싸가기가 애매해. 근데 군만두는 한 세 개 남았어. 주머니에. 아우. 그거는 내전인데요? 아니 우육면보다 더 한 거 아니에요? 우육면보다 더 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났지. 우육면이 났지. 아우터 안에다가. 오리틀 잠버 안에다가 한 세 개를 집어. 그래서 가면서. 아니 그냥 싸달라고 하면 되지 봉지에. 포장 잘해 주려고 하면 되지. 아니 가면서 먹고 싶은 말. 아니 포장해서 가면서 먹으면 되지. 봉투에 넣어서. 그렇지. 종이 봉투 하나. 그렇게 먹으면 나름 꿀맛이다. 하나만 더 못하자면. 저는 우육면을 선택했는지만 군만두에 동의하는 게. 국물 있는 면은. 국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저거는 국물이 너무 기름져서 밥도 못 말아먹고. 아 그래요? 마시기도 좀 그래요. 그렇게 기름져서. 저기에 밥 말아먹는 건 좀 많이 좀. 과해? 많이. 거의 마이너지에 밥 말아먹고. 그렇죠. 저거는 국물이 있는 음식인데 국물을 먹기가 부담되는. 몸에 기름이 하나도 없을 때는 좋아요. 밥만 먹기. 그렇죠. 군만두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먹고. 근데 나 궁금하죠. 왜 이름이 군만두야? 구웠으니까. 아 그래? 튀긴 거 아니야? 그럼 찐만두는 뭐예요? 찐만두지. 아 구웠다. 프라이팬에 구워서. 기름 두르고 구워서. 아 구워서. 아 기름에 구웠다. 튀긴 게 아니라. 군만두. 튀긴 건데 구웠죠. 튀긴 만두인데 군만두 같은. 튀긴 군만두. 사실 튄만두죠. 군팽만두. 튄군만두. 아 튀겼는데 완전히 기름에 퐁당 튀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아 약간 후라이팬에 둘러서. 계란후라이 하는 느낌으로다가. 그렇죠. 아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리고 사진이 잘못됐어. 왜요? 이거는 보통 고향만두 구워 먹으면 저렇게 안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제 중국요리인데요. 아 그건 중국요리. 아 기름을 끼얹은 게 아닐까? 위로 이렇게? 그렇겠지. 그리고 요거를. 세 개이면 싸달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면은 싸달라고 해도 애매해요. 하나면 그냥 먹고 가. 들고 가면 되잖아. 주머니에 넣어서. 아니 주머니에 넣으면 아우터가 다 기름 범벅이 되잖아요. 그럼 빨래 네가 할 거예요? 아니 기름 범벅이면 흡수돼요. 천에. 안에는 괜찮죠. 이렇게 먹어도 되고. 네네. 아니면은. 말 급하게 돌린다. 또 또 또 또. 끝나고 나서 아이스크림이 제공되는 식당이 있죠? 아 있어요. 고급 식당. 아이스크림 담아서. 군만두를 꽂아서. 아이스크림 먹다가. 아 이제 좀 만두 먹고 싶다.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그래서 군만두. 네네 군만두. 그렇게 따지면 우육만두 뭐. 맞아. 큐버리 드세요. 방수되는 걸로다가. 손가락 하나 끼고 고기 이렇게 먹어. 이렇게. 고기 아이스크림이야. 신선하다. 자 뇌절 금지. 군만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면대. 아아. 토마토 계란탕입니다. 아아. 엄청 맛있죠? 엄청 맛있죠? 정말 맛있어요. 나 그냥 계란탕을 먹어봤는데 토마토 계란탕은 안 먹어봤어. 그냥 계란탕은 많이 먹잖아요. 근데 중국은 토마토를 되게 좋아해요. 계란과 토마토. 저거 두 개를 볶기도 하고 탕을 만들기도 하는데 맛있어? 되게 맛없어 보이잖아요. 개맛있어요. 개맛있어. 저는 계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토마토가 들어가면 사실 야 토마토 뭐 이렇게 이상하게 눈살 쭈풀어지잖아. 실제로 먹어보면 간도 잘 되고 이게 토마토가 이제 열을 가했을 때 영양소프트가 더 잘 된대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란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잘 어울려? 예예. 맛있습니다. 밥반찬으로 거의 뭐 울면 어때? 근데 울면도 요소면같은데 진짜 너무 좋아요. 따뜻. 뜨끈하게 네. 뜨끈하게 전분가루. 둘 다 약간 술안주로 괜찮지 않나요? 아 너무 좋죠. 울면이 기스면이에요? 달라요? 달라요. 울면은 약간 끈적끈적해요. 전분 넣어가지고 계란 저것도 계란 풀었거든요. 약간 죽같은 네 맞아요 맞아요. 기스면은 기스났어요? 아 기스면은 약간 너무 뻔했지. 뻔해서도 당황했지. 할 줄 몰랐어. 너무 뻔하니까 당황했지. 응. 너무 뻔해서 나왔어요. 약간 저거 죽같아요. 아 이거 기스면은 이제 쏘마미 좋아합니다. 네. 갑자기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 때 갑자기 기스면. 오. 기억하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을 때. 그렇죠. 기스면 하나를 또 추가를 해야 되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울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토마토계란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울면은 그냥 이상하게 먹다보면 물려. 아 좀 물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있는 중에 물려요. 다 먹고 나서 한동안 안 먹고 싶다 이게 아니고 먹고 있는 중에 물려.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느끼해. 그래서 저기 매콤하게 하는 울면들이 좀 있어요. 느끼함을 잡아주려고. 음. 저는 토.. 토개탕. 저도 토개탕. 저는 안 먹어봤었는데 계란탕을 먹어보고 싶어서? 좋아하고 토마토랑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저도 울면을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울면이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음. 맞죠.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도 이게 토마토계란탕이 집에서도 사실 우리가 계란 뭐 스크램블에그나 후라이 해먹잖아요. 거기에 그냥 토마토만 잘라 넣으면 돼요. 그래도 맛있어? 어. 그래도 맛있어. 이게 약간 토마토가 상큼한데 이게 그냥 생토마토 먹으면 식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계란의 부드러운 말을 해칠 것 같잖아요. 이게 볶아 놓으면 야들야들해지면서 약간 토마토 케첩이랑 계란이랑 또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 느낌 나요 살짝. 아. 네. 괜찮아요 저거. 그러면 토개? 토마토가 은근히 요리에 많이 들어갑니다. 네. 토마토 계란탕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 짜친건데 퍽어. 와. 홍탕 백탕을 나눠놨네요. 퍽어. 퍽어는 홍탕 백탕 저거 안하고 백탕만 먹으면 태극으로 안 해주나요? 어. 그렇죠. 보통 국물을 가를 필요가 없으면 퍽어가 정확히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 퍽어는 그 제가 잘은 모르지만 중국식 샤브샤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탕을 놔두고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꼬치구이처럼 골라와요. 야채, 고기 뭐 이런 거 골라와서 나 저거 먹어본 거 같아. 이거 이제 마라죠 이거. 마라탕. 제가 저걸 싫어합니다. 이거 마라 때문에? 마라가 저 향도 싫어하고 그냥 저 맛을 싫어해요. 이게 좀 마비되는 듯한 매운 거 싫어요? 네. 너무 싫어요. 이거는 백탕은?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어요. 그냥 향이 싫어요 저 중국이. 백탕은 향이 잘 안 나요. 저 중국 향을 싫어요. 저는 놀랍게도 허거를 안 먹어봤습니다. 마라탕은 많이 먹어봤는데. 이상하게. 갈 일이 없어요. 저것도 엄청 맛있어요. 왜 맛있냐면 그 일단 국물이 향이 좀 안 좋아하면 되겠지만 저게 이제 재료를 넣는 순서대로 맛이 좀 다르잖아요. 야채를 먼저 넣어요. 그럼 야채 국물이 우러나. 거기다 고기를 넣으면 고기가 또 이제 약간 익혀지면서 고기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약간 진해져. 그게 넣으면 넣을수록 국물이 진해집니다. 아 부대찌개처럼. 샤부샤부 같네. 네. 샤부샤부에요 완전. 샤부샤부는 잘 먹는데. 정통 중국식은 마라탕 국물을 안 먹는데요. 어. 국물을 이렇게 떠먹는다기보다는 백탕은 그래도 배추같은거 넣으면 시원해지기 때문에 조금 먹는데 저건 매워요. 얼큰하게 먹으려고 하는거고 보통 이제 이게 재료가 싸거든요. 중국에서 먹으면 네. 그러면 하나당 뭐 꽃이 안에 천원 오백원이래요. 다 따둡고 그냥 새우도 있고 야채도 있고 어묵도 있고 짜춘권은 뭐에요? 이름이 재밌네. 춘권인데 짜서 그러면 아니야? 모르겠어. 짜춘권은 모르겠네. 짜춘권. 딱 봐도 짠데? 고기가 뭐 들어가고 계란을 싼거 같죠? 아 아닌데 계란인가? 겉에 계란으로 싼거 아니야? 계란춘권이래. 마저 없앨수가 없겠다. 계란춘권은. 춘권이 뭐야 그럼? 춘권 스프링롤. 춘권 이거에요. 그러니까. 약간 면을 위에 말아가지고 안에 속재료를 넣고 약간 튀긴거에요. 그 동남아시아 요리에도 스프링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차라리 짜춘권이 맞겠네. 저런 느낌에 오히려 좀 덜 호불호가 갈리는 맛 아닌가요? 그렇죠. 저거는 뭐 재료도 그렇고 저는 근데 마라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라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상 이건 내가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허가 허가 저는 허가 허거로 가죠. 요거만으로도 홍탕만으로도 좋은데 백탕이 추가로 있다? 그리고 보통 저 허가를 한국에서는 저런데 중국 가면은 약간 그 길거리 이런 데서도 팔거든요. 저거 그리고 중국에서 큰데 주지 않아요? 네. 나 저거 먹어본 것 같아. 먹어 보셨을 거에요. 유명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먹겠다고 했거든. 한 번 먹어보고 되게 큰데에다 이렇게 막 돌.. 돌아가는 뭐 이런 거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내가 먹어보고 못 먹겠다고 잔적 기억이 나거든. 아 이 마라의 이 이 그 칼칼하고 이 마비되는 요 맛이 진짜 좋은 건데 어 전 그거를 싫어해요. 아 이게 취향이 갈리니까 그럴 수 있어. 네. 이게 싫으면은 이건 좀 싫죠. 그쵸. 짜충건. 허거 허거. 근데 뭐 허거로 갑니다. 탕탄면대 탕수육. 아이 이건 뭐. 탕탄면대 탕수육. 탕탄면대 탕수육 비주얼 좋네. 어 전 맛있게 탕탄면대 탕수육. 탕탄면도 맛있는데? 탕수육이 귤이 들어가있네요. 제주도에서 만든건가요? 하아. 근데 탕탄면대 탕수육 맞아요? 맞아요. 땅콩소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위에 이게 맛있거든요. 무슨. 고기 다진거. 어 고기 다진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 맛있는데. 이게. 자주 먹은 맛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질리는 맛이에요. 어어. 이게 가끔씩 먹어야 맛있고. 맞아요. 저는 뭐. 중국요리하면. 탕수육은. 기본적으로. 16강 안에는 일단. 안착을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탕수육은. 진짜. 천상의 음식이에요. 괜히 기본요리가 아니야. 말도 안돼 저거. 기본요리는. 호불호가 없어. 아 나는 저 탕수육은 진짜. 이 씹는 맛이 진짜 말이 안되는 것 같아. 튀김요리 중에도 저는 손에 꼽을 것 같아. 그. 안에 고기. 겉에 바삭함이 들어갔을 때. 고기가 딱 씹혔을 때. 그 촉감이랑. 양념에다 또 간장 살짝 찍어서 뭐. 하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탕수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저는 탕수육. 불호까지는 아닌데. 그 약간 저 일단은 소스를 얹었을 때. 소스에 이거 달고 새콤한 맛이. 제 차례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그냥 탕수육을 튀긴 다음에. 아까 얘기한 간장 살짝 찍어 먹는 그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안 부어서 먹으면. 안 부어서 먹으면. 그래서 저는. 저는 그래서 약간. 부먹보다는. 찍먹 느낌이라. 부먹 찍먹이 아니고 그냥. 그냥 먹이네요. 그쵸 그쵸. 간 먹 간 먹 간장 먹. 그냥 소스를 안 먹으니까. 어어어어. 그것도 괜찮지. 그거 괜찮네. 근본적으로 소스가 좀 싫을 뿐이지. 저 튀김 자체는 너무 좋다는. 튀김은 실패하기 힘들죠. 물론 뭐. 오래돼서 눅눅해져도. 아까 군만두처럼. 하나씩 집어먹는 같은. 아 나 눅눅해졌을 때. 그 식감이 또 좋아. 그것도 괜찮은데. 약간. 그것. 남겨뒀다가 그것도. 그냥. 진간장에. 그냥 찜어먹을 때. 그냥 진간장에. 맞아 맞아 맞아. 그래도 맛있더라고 나는. 근데 이제 문제가. 탕수육이. 뭐 좀. 웬만해서는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은근히 못하는 집도 많아요. 아 그래서. 맞아. 은근히. 이게. 그냥 이상하게 치트키 같지만. 못하는 집이. 맞아. 그거는 진짜. 먹잖아. 막 그. 비린내 나. 종이 씹는 맛. 종이 씹는 맛도 나고. 그. 뭐 누린내 같은 게 나. 그게 오래돼서 그런 거. 요즘에. 그. 세트 메뉴 있거든요. 짜장 탕수육. 짬뽕 탕수육. 근데 어느날 딱. 짜장 탕수육이. 찹쌀 탕수육으로 온 거야. 아. 꼬바로. 맛있네. 난 근데 저게 좋아. 아. 저 근본. 근본이라고 볼 수 없지만. 난 저게 좋아. 저 길쭉하게. 널찍하게 오는 거 말고. 아. 난 찹쌀이 더 좋은데. 아. 난 찹쌀 탕수 싫어요. 아. 그래요? 난 그 느낌을 원해서 탕수육을 먹는 게 아니거든. 아. 그건 따로 이제 먹고 싶을 때 먹는 건데. 탄탄면은 그냥. 그냥 그냥. 탄탄하죠. 이거 뭐 탕수육을 이길 수는 없다. 수많은 중화면 중에서 그냥 하위권에 속하는 게 탕탄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탕수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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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으면 돼. 오향장육. 오향장육. 나 저거. 고향장육도 중국에서 먹어먹었다. 오향장육. 저런 느낌을. 오향장육이 정확하게 뭐죠? 야 근데 색깔이. 약간. 그 다섯 가지 향이 나는 어떤 그 족발 같은 느낌이에요. 네. 족발이 약간 차갑게. 차갑게 먹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어향가지? 네. 어향 또 뭐 있죠? 어향가지. 어향가지도 있어요. 어향. 또 뭐 하나 있지 않아요? 시리즈? 아. 그. 찐짱노스라고 이제. 약간 뭐 돼지고기 이런 것도 있고. 위쌍노스. 그런 것도 있고. 어향동고. 아. 어향동고. 와. 비주얼은 맛있어 보인다. 이거는 오향. 어향하고 다른거죠? 네. 어향이랑 다른거에요. 나 이거 분명히 먹어봤을텐데. 오향족발이라고 있지 않나? 어? 오향족발? 오향족발은 메이커. 그러니까 유명한 느낌이야. 서울 3대 족발 주면 하나라고 해요. 그게 오향 이거랑 같은 오향을 쓰는 건가? 뭐 그러지 않을까요? 가운데뿐 중국인이라고 하시는데. 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요. 아 뭐. 가운데뿐? 전가요? 아 여기요? 아 나구나. 워낙 잘하시니까. 아 저 음식도 좋아하고 중국 여행을 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가지를. 간단한 중국어 정도는 하시죠? 아 할 줄 알죠. 기쓰면 맛있어 보인다. 이게 또 그. 기쓰가 무슨 뜻이야? 기쓰? 기가 아마 닭일거에요. 아. 닭고기가 들어가있다? 네. 뭐 이렇게 뭐. 깐풍기. 유림기. 기기. 어. 닭고기가 들어가서 고기. 그 육수 같은. 고기국물. 어. 아. 뜨끈하겠네. 요거. 기쓰의 이제. 소만픽. 아. 근데 이게 딱 보면. 오향. 어향. 오향. 장육이죠? 그냥 딱 봐도. 안 먹어봐. 기억 잘 안나는데. 저는 좀 고민이 되는게. 이 오향 장육이. 생각보다 맛이 좀 전 덜해요. 그니까 왜냐면. 한국 족발이 훨씬 맛있어요. 아. 아 저는 그랬어요. 일단 족발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독일식 그 학센. 아. 슈바인 학센. 슈바인 학센 보다는 족발이 맛있더라구요. 이게.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이게 오향 장육이 생각보다 고기가. 어. 잘하는 데서 제가 못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 곡발보다 덜 딱딱해요. 그니까. 건조한 느낌이고. 슈바인 학센은 겉바속촉인데. 잘라먹기도 힘들고 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한국 족발은. 이 성수동에 성수족발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야. 족발이. 아. 끝장나요. 성수동에 있어요? 네. 성수족발 유명한데. 성수족발? 거기 성수기겠네요 항상. 항상 성수기. 항상 성수기지. 엄청 맛있어 거기. 고기가 그냥 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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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해. 아니 그. 제가. 우리나라 음식 중에 족발이 거의 원픽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맛이 없으면 저는 별로. 족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족발 그 껍데기 쫄깃한. 음. 확실히 그. 돼지다리 요리는 족발이 짱인거야. 짱이에요 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먹어서 익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족발이 짱인 듯. 아니요 고기만 봐도 그냥 족발이 맛있어요. 훨씬 부드럽고 바로 살만해가지고. 그걸 또 불족발하고 섞어서. 그냥 일반 족발 두 개 먹고 불족발 하나 먹고. 일반 족발 두 개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지. 고기만 먹으면 좀 느끼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막국수도 있고 뭐. 이거는 구찌고리 자면서 오향장육으로 가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저는 그래도. 저 깃스면도 향 있나? 깃스면은 좀 덜하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향 덜한 걸로? 아무래도. 중국 느낌이 좀. 근데 저는. 오향장육보다는 깃스면이 난 것 같아요. 저도. 면을 좋아하니까. 저는 오향장육을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잘 없어요. 저거 저거. 저렇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 수육 생각이 드잖아요. 이거 꼬꼬면 아니야? 비슷해요. 일종의?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향장육이 생각보다 너무 퍽퍽해서. 그럼 꼬꼬면으로 갈게요. 기스면은. 저는 기스면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꼬꼬맨. 오. 전 뭐야. 종로개정 대 유산슬. 궁포치킨? 저런 게 있어? 와. 진짜 오늘 무슨 공부하는 것 같다. 중화요리. 공부개정은 진짜 저는 안 먹어봤는데. 다 드셔보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저거 약간. 닭껍질 튀김 아니야? 곱창 같아? 닭껍질 곱창. 구이기던 거? 음. 음. 여기 이렇게 말려있죠. 여기 뭔가 여기 좀. 어? 아니 뭐 닭. 곱창같이 생기기도 하고. 유산슬은 뭐예요? 검색을 한번 해보자고. 아 검색 좋네. 모르면 검색해. 모르면 검색이지. 궁보개정. 궁보개정? 들어오는 본 것 같은데.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띠리띠띠. 배고프다고요? 원래 먹는 거 보고 있으면 배고프지 않나요? 침은 살짝 고였어요. 아까 탕수육 봤을 때 살짝 침은 고였어요. 공파오즈링. 나머윗기. 있네. 뭘로 만든 거야? 닭고기랑 뭐. 맵겠다 이것도. 고추 들어간 거 봐봐. 매콤하겠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닭고기와 캐슈넛 고추를 넣어 만든 사촌 요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산동지역 출신 화교의 영향으로 기 쓰면 라조기 깐풍기처럼 산동식으로 개를 기로 읽어 궁보기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궁보기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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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궁바오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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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식 중화유라고 불리면 아까 서구권에서 인기가 많은데 사촌요리구나. 사촌놀이면 기본적으로 좀 매콤하죠. 매콤하죠. 맛있겠다. 매운 거 좋아하세요? 저 매콤한 거 좋아해요. 매콤한 걸 좋아합니다. 닭고기 캐슈넛 굴소스 볶음이. 닭이 너무 적나라하게 죽어있네. 무슨. 고무장갑인 줄 알았어. 너무 대놓고 있어서 장난감인 줄 알았어. 나 고무장갑인 줄 알았어. 이렇게 된 게 장난감 있잖아. 한국식 약간 닭꼬리탕 비슷한 느낌이다. 나 고무장갑인 줄 알았어. 순간.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닭가슴살로 해가지고. 기름진 닭도 있다. 기름진 때 조금 더 매콤한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유산슬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산슬은 뭐. 유산슬은 뭐. 워낙 유명한. 해산물이랑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하게 해서 먹는. 이거 되게 고소한 맛 나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울면. 약간 울면을 약간 요리를 하는 느낌인데 이거. 이거는 이제 강동구 구민인 이재홍씨가 좋아하는 겁니다. 누구세요? 이재홍씨가 누구예요? 제 아버지입니다. 아 예. 그렇게. 아버님이라고 하시잖아 처음부터. 아니 아무래도 방송은 이제 제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죠. 왜요? 뭐 예를 들어 최면수씨라고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제 아버지는. 제 아버지지 이제 저분들의 아버지는 아니니까. 확실히 표기를 해야죠. 이재홍씨. 뭔 소리야. 강동구 구민의 이재홍씨가 좋아하시는. 뭔 소리야. 이거 좀 헛소리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넘기시죠. 이런 걸 자꾸 넘기니까 얘가 버릇 잘 못 들여가지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짚을 건 짚어야지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확실히 해야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형. 직박이형. 우리한테는 형이지만. 저분들에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표기란. 직박. 매직박님. 그거랑 다른 거죠. 그런 느낌으로. 아니 제 아버지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죠. 다 병곤씨 아버님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본인들 아버지라고 왜 생각해요. 저도 직박이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돼요. 이게 방송 그거다. 음. 방송 그거다? 좋아요. 자 유산슬은 제가 많이 먹어봤습니다. 저도요. 왜냐하면은. 좋아하셔가지고. 가족 이제 회식을 하게 되면은. 계속 먹게 돼요. 인근이 괜찮아요. 근데 저게. 저 평가를 좀 많이 당해요. 유산슬이? 왜냐하면은. 확실한 고기가 없어요. 아 맞죠. 이게 아무래도 뭐. 아. 그. 뭐가 들어가있지. 맛있는거 많이 들어가있고. 해삼 뭐 이런거 들어가있고. 막 이래요. 비싼거 많이 들어가지만. 확실한 고기가 없어. 뭔가. 메인으로. 씹고 씹고 씹고. 대놓고 닭고기. 돼지고기. 그런게 없고. 뭐 있어야 되는데. 해산물에 야채. 뭐 이런 느낌. 약간 밋밋하다. 향이 좀 해산물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게. 다른. 이게 다 보통 막. 기름으로 막 하는데. 이게 들어가면은. 아 굉장히 좀. 담백하구나. 담백하게 좀. 아 담백한 맛이구나. 그래서 이게. 식힐 때는. 잘 안 시켜. 야 요리 뭐. 한 두개 해보자. 하면은. 유산슬이 잘 안들어. 근데 막상 시키면. 다 집어먹는게. 유산슬입니다. 이게 그래요. 좀 덜 기름질거든. 네. 이게 식힐 때는. 선뜻 안가. 응. 근데 왜냐면 시킬 땐 배고프잖아. 느낌이 그럴 것 같아. 나라도 설득 안갈 것 같아. 배고프니까 막. 고기 확실한 거 먹고 싶단 말이야. 탕수육 하나 끼워넣고. 거기에 뭐. 깐풍기든 뭐. 그치. 뭐 칠리새우든 뭐. 넣고 싶단 말이야. 고추삽 채워넣고. 그러니까 막. 누룽지탕 끼고 싶어요? 어. 있으면 되게 잘 먹거든. 근데 안 끼게 돼. 안 끼지 안 끼지. 요리 두개 시킨다고 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근데 시키면. 처음에 반대했던 애들도. 막 집어먹어서. 그래서 저는. 저거 좋아요. 두부채소탕이라고 있어요. 두부랑 청경채랑 넣어서 그냥 끓인 건데. 예예. 그거 개맛있어요. 기름진 중국음식 사이에서. 되게 깔끔하고. 너무. 구수합니다. 아. 아무튼 구독 감사드리고. 저는 이거 안 먹어봤는데. 유산슬. 저도 유산슬. 어. 저는 궁복에. 저는 어렸을 때 먹어본 것 같아요 유산슬. 왜냐면. 맛있는데 궁복에 좀 닭이잖아요. 저는 해산물과 고기라면. 무조건 고기 파기 때문에. 아 그래요? 고기 쪽이에요? 아 저는 고기죠. 지금 유재석님이. 그. 코로나 대처도 되게. 굉장히 잘하시고 했는데. 유산슬을 안 골라요? 유재석님을 먹을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유산슬 두 편 나왔기 때문에. 유산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요거. 당구씩 한번 읽어주시죠. 산나탕. 마라슈안고. 마라슈안고. 산나탕은 제가 모르겠네요. 저. 모르죠? 산나탕. 산납지랑 저거 두는 거 아니에요. 산나. 산나. 산나모. 산나모니. 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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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니까. 걱정 마세요. 딘따이 뻥. 딘따이 뻥. 딘따이 뻥은. 진짜 방금 굉장히 중국인 같은데. 나 깜짝 놀랬어. 나 여기 나온 줄 알았어. 화교가 와 있는 줄. 네이버 그걸로 해서. 딘따이 뻥. 나온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깜짝 놀랬어. 산나. 실제로 화교가 나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구분. 알아요? 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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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가 중국이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화해의 이병건이라고 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화해? 딘따이 뻥, 딘따이 뻥 이거 없네요? 산라탕?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메뉴일까요? 그럼 그냥 넘어갈까요? 그러죠. 이거는 이제 닫아도 되죠? 네, 닫아도 되죠? 대성몰빵가. 책임을 안 줘. 종수야, 대성몰빵가. 우울증 치료 바로 내 웃음 절로 나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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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길래 우울증 치료되는지 한번 볼까요? 볼까요? 우울증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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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치료되는데요? 아, JYP 얘기하는겁네? 아, JYP. 아니면 나 보고, 하여튼 단타 칠대였나 보다. 나 지금 마이너스 21% 너 살면 20% 세일효과 아, 그러네. 고맙다. 참고로 지금 1600원인데 500원 떨어진 전적이 있어. 우울증이 33만 원. 누구예요? 저였네요? 아, 너였네요. 중국이 저였네요. 전묘하게, 전묘하게 여기서부터. 절묘하게 정답이 공개가 안됐었네요. 바로 치료됐어요. 저 약간 우울했거든요. 근데 너무 치료됐어요. 이번 방송으로 많이 치료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닫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것도 닫죠.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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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지 닮은 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두더지 닮은 분. 제일 두더지 닮은 분.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샹거 요새 좀 핫하죠. 마라탕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 부대찌개 같은 것처럼 다 갖다 놓고 만든 중국식 부대찌개 그런 느낌이구나. 근데 마라탕이 국물을 내는 건 볶은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볶음 같은 거네요. 습가탕 뭐 이런 아까 책 읽는 거 비슷한 느낌. 이것저것 다 넣고 부대볶음 같은 느낌. 볶았다. 근데 제가 아는 지식들이 확실하진 않아서 틀리면 채팅창에서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다. 네. 그런 느낌. 샹거 새우. 새우볶음 거. 새우도 있고. 샹거가 새우에요? 상거. 상인가? 상거인가? 아무튼 새우가 들어가면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또 제가 아는 분이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죠? 깔깔튜브 운영자인 세화씨. 아. 이승화야. 세화씨 피규. 이병권씨의 동생분이시죠? 그렇죠. 네. 제 동생이고. 이거를 마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처음에 그분도 마라탕으로 시작했다가 이 마라 샹거에 거기까지 가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국물 없이 이걸로만 하다 보니까 더 맛이 진하거든요. 더 맥략하죠? 네. 느낌이.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아 나는 마라 샹거에다가 밥 한 곡이면 밥 뚝딱이다. 진짜 그 정도야? 저거 맛있습니다. 향신료가 또 세기 때문에 또 약간 한국 닭도리탕 그 저기 소스에 볶아 먹는 느낌도 날 수 있고 음. 지금 뭐 챕터장에 하나 올라왔거든요. 제보가. 뭐죠? 마라탕은 강소연이 진짜 미침. 하루에 3끼 마라탕으로 먹어요. 강소연님이 실제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그.. 토론회를 지난번에 한 두 번 했어요. 그.. 차돌짬뽕 대 마라탕으로 토론회를 할 수 있다. 자기는 그만큼 좋아한다. 마라.. 그니까 마라탕 쪽이죠? 네. 마라 마라탕. 그분은 마라탕이고 본인은 차돌짬뽕으로. 그 정도로.. 그게.. 그게.. 종수씨는 세상에서 차돌짬뽕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더 좋아하는 건 우삼겹우동 아 근데.. 이게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번에 이거를 먹고 나서 저는 바꿨어요? 네. 원픽이에요? 저거? 샹거? 샹거 한 2, 3만원? 1인 샹거도 요즘에 배달 거기서 합니다. 한 만 원대로 해서 할 수 있어요. 아.. 나 마라 못 먹겠던데.. 저게 또.. 맞으면.. 그러니까.. 취향이 맞으면..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 저.. 산라탕.. 중국에 있을 때 먹어본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거 약간 두부들어가고 약간 매콤한 저건데 약간 떠먹는 죽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뭐가 더 좋아요? 저는 그러려면 산라탕. 그게 맞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아.. 산라탕? 본인은요? 샹거죠? 저는 안 먹어봤으니까 일단.. 저도 안 먹어봐서.. 사실 둘 다 안 먹어봤는데.. 그래도 대중적인 게.. 산라탕은 너무.. 우리가 좀.. 낯설고.. 마라샹거가.. 그래도 익숙하니까.. 마라로 가죠? 좋습니다. 마라샹거.. 좋습니다. 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죠? 추가적인 설명은.. 올라갔을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가 설명도 있어요? 오.. 많죠. 마라샹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빵 튀김도.. 나 이거 둘 다 먹어봤어. 둘 다 먹어봤어. 꽃빵 튀김도 먹어봤어.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꽃빵은요. 튀기지 않고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저거 약간 조청 같은 거 찍어서 달달하게 바삭하게 먹는 건데.. 그냥 먹어야 더 고소하고 맛있고 고추 잡채 먹으면 그게 더 좋다고 봅니다. 오.. 저거를 먹게 되면 뒤에를 못 먹어요. 너무.. 더 달아서..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가운데에 뭐.. 막걸리에요? 저 조청일걸요 아마? 달달한 거.. 나 또.. 이거 먹고.. 연유래 연유.. 한사발 비우신 줄 알았네.. 막걸리? 라조육은.. 라조기 라조육.. 라조가 뭔가요? 그.. 라조.. 그 정도로 맛있다? 라조.. 나 달라고 할 만큼? 라조.. 라조.. 라조가 아마 고추기름에 볶은 저런 걸걸요? 라가.. 오..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거 돼지국이네요? 라조육이니까.. 돼지국이죠.. 그러면 저거 이제 고추기름으로 해가지고.. 어.. 먹은 건데.. 맛있겠네요. 저는 라조육? 이거 라조육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라조.. 우육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시켜먹어봤는데 돼지고기도 좋은데.. 소고기를 넣으면 더 고소하고 괜찮아요. 오.. 네.. 근데 라조육은 약간 좀 기름지고 매콤해서.. 금방 물려요 사실.. 어.. 올해는 못 먹는데.. 꽃빵튀김.. 그러니까 라조육이 더 맛있다기보다는.. 꽃빵튀김은 별로 맛있는 거 모르겠어요. 어..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거 모르겠더라고요. 빵은 그냥 먹어야 맛있지. 저거.. 달죠? 그.. 저 안에 소스가 달 거예요. 연유니까. 꽃빵.. 저거.. 뭐.. 설탕으로 한번 코팅한 거 아니야? 꽃빵 자체는 안 달걸요? 그냥 바삭할걸요? 겉에는? 아.. 그래요? 네.. 저 안 바삭해도 난 되게.. 계속 먹는데? 아.. 진짜? 저거 맛있어. 난 그냥 별로더라고요. 하지만! 하지만! 라조육으로.. 이 어떤 느낌은.. 네.. 비슷한.. 제과점에서도.. 아 그럼요. 제과점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다. 그렇죠. 침착맨 튀김 건빵에서도 비슷한.. 티.. 네.. 라조육..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볶음 짬뽕 대 견장.. 저게 정경육사가 찐짱로스.. 아까 제가.. 어? 이러셨죠? 뭐 땡기는 게 있었나요? 볶음 짬뽕에서 확 한 거 같은데? 네.. 저 개 좋아하거든요. 볶음 짬뽕이.. 짬뽕이면 다 좋아요? 경장육사가 뭐예요? 저게 그.. 돼지고기랑 이거를 해가지고 얇게 볶은 거예요. 아! 저런 야채랑 같이 먹는 거.. 아 나 이거 먹어봤어! 있어요. 맛있어요. 나 저거 먹어봤어. 제가 실제로 이제.. 아 이게 경장육사구나. 여행을 갈 때.. 배에서.. 저기.. 직원분이 조선족분들이 계셨는데.. 중국에 도착하면.. 뭐가 맛있냐고 추천해줬거든요. 그게 맨 처음에 나온 게.. 경장육사.. 그다음에 뭐.. 위샹로스..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런 거 중에 하나였어요. 제일 제일 무난하고 맛있는 요리. 아.. 저게 이름이 경장육사구나.. 나 저거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개 맛있다고 막 채팅창이면 막.. 어.. 이거 약간 뭐 저기.. 두부피 같은 것도 있고 고기도 있고.. 파가 이렇게 먹는데.. 피가 있었네. 안 보였는데.. 돼지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소스가 또 매콤하고 괜찮아요. 딴 기름 좀 많이.. 음.. 저기 있으면 맛있습니다. 쇼팅창이 안 먹어봤지만 개맛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중국 유학생들이 저거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한국인만이 잘 마세요. 네.. 볶음짬뽕은 뭐.. 그냥.. PX에서도 한번 먹어봤던 맛이었을 것 같아요. 아.. 제 원.. 제 원픽이었습니다. 간짜죠? 간짬뽕? 볶음짬뽕. 볶음짬뽕? 그.. PX에 있지 않았어 이런 거? 그러니까 볶음짬뽕. 그.. 냉동식품 볶음짬뽕이 제 원픽이었어요. 부원식품 해물짬뽕이라고 하네요. 네.. 해물짬뽕 거기다가 딱.. 그.. 참치? 아.. 만두. 만두에다가 이제 뭐.. 냉동식품 있잖아요. 그.. 고기 다진 거. 네모나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건가요? 아.. 야 근데 볶음짬뽕은 너무.. 아.. 침 보인다. 근데 나는 솔직히 볶음짬뽕 훨씬 맛있어. 이게.. 사람들이 좀.. 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뭐야? 고기가 최고라고 하는데 밀가루가 최고예요. 그것도 맞아요. 탄수화물이 더 맛있어요. 사실은. 단백질보다 탄수화물이 더 맛있어. 아.. 근데.. 저 위에 고기를 올린다면? 여기에 이제 뭐.. 해산물 같은 게 있으니까 일종의 뭐.. 어육이 들어가는 거죠. 아.. 기본적으로 저는 또 면을 또 좋아하고 매콤한 걸 더 좋아하거든요. 아.. 볶음짬뽕 너무 맛있지. 이게 단백질은 이제 지방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긴 한데 단백질 자체는 막 그렇게 막.. 아니거든요. 저거 술안주를 기감히 기어요. 경정식사. 아.. 미쳐요. 이건 이제 기름이 있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 지금.. 땡기는 거는 나는 볶음짬뽕 이상이 땡기네. 나도. 아.. 뭐.. 어? 아 매콤한 걸 또.. 침구이네. 그.. 그 누구지? 그.. 전설의 삼린자 그.. 뭐요? 그 누구지? 뱀. 뱀 누구지? 메두사? 오로치마루. 오로치마루인가? 뭘 마루예요 마루는. 오로치마루 같이 부 puerta거chlossen仔 얘기한 거야 ㅎㅎ 어.... 아 Este.. bob오만ша.. 아.. 고맙습니다. 저는 못 고르겠어요.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해요? 봄..rals 막 정세 전 Hej Mine 난자완스때 중국식 잡채. przep 중국식 잡채는 뭐가 다른 거지? 약간 맛이 다르죠. 중국식 잡채는... 뭔가 여기 차돌이 끼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닐까요? 저거 버섯 아니야? 차돌 아니야? 아 건두부인가? 건두부인가요? 뭐죠? 고추기름 좀 더 기름지대 난 난자완스. 난 난자완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난 이게 그... 다져가지고 뭉쳐가지고 하는 거 동그랑땡류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난 좋아하는데 나 동그랑땡류... 나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동그랑땡 안 좋아했어요. 아 진짜로? 차라리 나 햄! 햄! 소세지! 나는 소세지 그... 분홍색 소세지만 아 분홍소세지 그 완전... 밀가루! 밀가루! 완전 호! 완전 호! 그 큰 거 계란에 묻혀가지고 큰 거. 그거 너무 좋아. 사실 중국식 함박스테이크 아닙니까? 미트볼? 미트볼? 미트볼. 미트볼. 한박스테이크. 저는 차라리... 안 먹어봤자면 중국식 잡채로 가면 어떨까? 나는 한국식 잡채를 알아서 그냥 대충 비슷하면 잡채로. 잡채가 진짜 맛있거든요. 잡채가 식었을 때 많이 먹어가지고 저평가를 나왔는데 따뜻할 때 먹으면 이거만 하는 게 없습니다. 아 기가 막히죠. 잡채가 식어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을 때도 먹어서 그렇지 따뜻할 때 먹으면 이 잡채가 비칩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는 그럼 난자완스 한 표 드리겠습니다. 난자완스요? 이 아무리 좀 이제 잡채도 맛있지만 고기를 저렇게 다져서 먹었다는 건 정말 맛없기 힘들거든요. 잡채는 한국식 잡채가 더 맛있지 않을까요? 아 잡채는 한국식 잡채. 중국식 잡채를 안 먹어봐서 먹는게 있어. 먹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중국식 잡채를 먹어본 사람이 없잖아. 어 저도 안 먹어봤어요. 난자완스는 먹어봤단 말이죠. 그럼 정수씨 한 번 해주시죠. 저는 난자완스 뭐야 그게? 해야 돼요? 해봐요 뭔데? 난자완스 불가리스 아니야? 맞아요. 왜 하는거야? 말가니스를 할 때 그거 했더니 한 번 해야돼요 이거. 네 한 번 해줘야 됩니다. 난자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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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난스 난스 아 딤성 해삼탕 해삼탕? 해삼탕 해물이 3개 들어와서 해삼탕인가요? 하 숙주 있고 요즘에는 이제 그 풀몬이랑 비비고 뭐 이런 데서 얇은 피만두가 많이 나오면서 한국식 만두. 그쵸.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제 표기가 만두라고 따로 좀 되거든요. 딤섬으로 원래 돼 있었잖아요. 외국에서는 만두가 딤섬이었는데 만두라고 따로 한국식 만두를 표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연히 다른 거죠? 다르죠 다르죠. 좀 피가 두껍죠 아무래도. 다른데 약간 비슷한 맥락? 그냥 안에 고기 싸놓고 익혔다. 근데 만두가 더 두꺼운 거죠. 만두가 좀 더 두껍죠 피가. 그리고 좀 약간 저게 저 피가 저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 한국식 만두는 좀. 두툼하고 일단 크기가 달라. 이게 좀 약간 투명투명한 느낌?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맛은 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만두가 더 좋아요. 점심이란 뜻이래요? 딤섬 자체가. 제가 그 만두 매니아라서 딤섬은 조금 저랑은 좀 안 맞다. 저는 오히려 뭐 그렇진 않은데 그 딤섬이 저는 한국 군만두부나 고향만두부도 맛이 없거든요. 근데 해삼탕은 저 해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딤섬 하겠습니다. 해삼탕은 제가 뭔지 모르겠고 딤섬은 제가 홍콩 아내랑 신혼여행을 갔을 때 신혼여행을 가고 홍콩에 한 번 경유해서 하루를 1박을 했었어요. 홍콩에서. 그때 이제 딤섬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홍콩에.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메뉴를 몇 개, 몇 개, 몇 개 골라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 되게 많이 맛있게 먹거든요. 홍콩은 딤섬으로 유명하지 않나요? 샤오롱만두라고 있는데 샤오롱바오 샤오롱바오 그것도 있죠. 샤오롱만두라고 냉동식품 팔지 않나? 아니 이제 소롱포. 아 그쵸. 소롱포가 그냥 샤오롱띠시죠. 홍콩이랑 딤섬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다른가? 소롱포가 그거예요 그냥. 롱이 아마 내가 알기로 뭐 대나무 롱? 뭐 이런 거 쓰는 걸로 알고. 왜우 롱. 딤섬이 소롱포래. 샤오롱바오. 딤섬의 종류가 소롱포. 근데 저도 사실 딤섬이 그래도 만두 쪽에 가까우니까 만두가 더 맛있지만 딤섬을 또 먹어봤으니까 저도 딤섬으로 갑니다. 아니라고 하네요. 자 딤섬. 네. 저도 딤섬. 해산탕은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거죠. 아 뭐야 아까 토마토. 아 탕이었어 아까. 아까 탕이었잖아. 짜장면은 근데. 볶음이 더 맛있긴 한데. 짜장면은 좀. 근데 짜장면이 있네. 아. 아. 저 짜장면 되게 맛없는 거 찍어놨다. 그러게. 아 근데 저는. 되게 있네요. 되게. 아. 근데 이거를 토마토. 토개복이 이길 수가 없는 게. 토개복이 훨씬 더 대중적으로 맛있고 했다면. 지금의 짜장면 자리에 토개복이 있었겠죠. 그쵸. 좀 다르지 않을까요. 비싸긴 했지. 이게 밥이라면 이건 반찬이기 때문에. 계란. 근데. 제가 짜장면을 진짜. 자주 먹거든요. 네. 심심할 때 와이프랑 그냥 짜장면 먹을까.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아까. 시킬 때마다 맛있어. 아. 짜장면은 짜장면은. 한 번도 저는 맛이 없던 적이 없던 거 같아. 진짜로. 매번 맛있어. 매번 맛있어. 말이 안 돼. 말도 안 돼. 그리고. 짜장면은. 이거를 이제 만든 인스턴트 라면도. 맛있어요. 맞아. 그건 맞아. 근데 토마토 계란 볶음은. 인스턴트로. 많이 없죠. 아무래도. 그니까 이제 짜장면은.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뭐 인스턴트든 뭐든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건 맞아. 그렇잖아요. 요즘 짜장면이 얼마죠? 한 그릇에. 한 5, 6천원 하나요? 7, 8천원 하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렇게 올라갔어요? 7, 8천원까지는 아니지 않나? 6, 7천원 하나? 6천원? 7천원? 한 5천원 6천원. 5천원에서 한 6, 7천원? 한 6천원 7천원. 옛날에 짜장면이 진짜 싼 음식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때는 엄청 비쌌고. 우리 때 한 1,500원 했나? 1,500원까지 했나요? 2,000원 1,500원 사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때는 돈을 내지를 않아서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였던 거 같은데 나는. 그래서 우리 잠깐 과도기 때는 이게 계속 안 올라가지고. 아버지 때는 좀 비싼 음식. 우리 때는 심지어 1,500원짜리. 홀에서 먹으면 1,000원짜리도 있었어요. 계란후라이나 메추리알 올라가 있고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따라가더라고요. 누가 따라갔지. 다른 음식하고 맞추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이 줄었어요. 한 2,500원, 2,000원. 1,500원까지. 그리고 예전에는 다 한 그릇 배달 무조건 됐지. 그리고 요즘에는 배달 업체가 따로 있지만 옛날에는 중국집에는 그냥 배달원이 직원이잖아요. 맞아요. 거의 유일하게 배달되는 게 중국집이었군요. 무조건 다 배달원 직원이었지. 아직도 중국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저렴한 음식이 짜증나요. 저거보다 싼 음식은 못 봤어요. 근데 저는 하나 그릇 배달될 때 안 시켰어요. 눈치 보여서. 눈치 보여서. 침 뱉을까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우리 때는 이제 좀 약간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괴담. 괴담이 있었어요. 한 그릇 시키면 안에 아밀라제가 섞여서 나오죠. 괴담. 괴담. 옛날에는 짜장면집에서 전단지 엄청 뿌렸잖아. 그런 거 뿌렸잖아. 근데 거기에 그런 거 있어. 한 그릇도 부담없이 전화했어. 그러면 부담없이 전화했어. 나는 부담없이 전화했어. 거기서 먼저 선빵을 쳤기 때문에 그럼 나는 부담없이 전화했어. 아무튼 그건데 이거는 짜장면. 짜장면이야. 중국집의 대표 매너지가 하나니까. 근데 약간 그런 얘긴 있어요. 중화요리 월드컵인데 중국집이 아니라 짜장면은 실제 중국에는 비슷한 요리가 있긴 한데 짜장면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요리를 쳤을 때 과연 짜장면이 중국요리냐. 그쵸. 근데 이제 중화요리로 치니까 짜장면이 그렇다고 뭐 한식은 아니야. 그건 맞죠. 중화요리집에서 파니까. 우리나라에 로컬라이징한 중국집에서 일단 짜장면을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요리다. 맞아요. 일단 우리나라 안에 있는 로컬요리다. 그냥 뭐 한식 한국이지만 중화요리니까. 중화요리집에서 파니까. 이건 짜장면을 중화요리로 파니까. 너무 우리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맙시다. 오른쪽으로 가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깡풍새우대 해파리 냉차. 저는 이건 뭐 끝났습니다. 저도요. 어디에요? 깡풍새우죠. 저도 깡풍새우. 해파리 냉차는 없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파리를 안 좋아합니다. 저도요. 해산물 안 좋아. 저는 너무 그리고 새콤해. 해파리 안 좋아합니다. 일단 배 도라지 회식 때 해파리 냉차를 옹냥이 님이 시켰거든요. 제가 왔을 때 없던데요? 그때 늦어서 그래요. 언제? 배 도라지 너가 안 왔을 때. 해파리 냉차를 시켰는데 그때 반대가 많았어요. 야. 기어리 형이. 야. 아니. 그때 갑복이었구나. 해파리 냉차는 시키지 마. 하하. 갑복이요? 갑복이 웬만하면 거절 잘 안 하거든요. 전 딴 거 먹고 싶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유산스라고 비슷한 거예요. 예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확실한 고기가 없으니까 맞아요. 아. 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옹냥이는 요즘에 좀 그.. 미식을 많이 해가지고 미식냥이. 이걸 전체 요리로 한번 먹으면 좋다는 거야. 아 나쁘지 않아요. 식용을 좀 돋구고 입맛을 돋구고 해서 해파리 냉차 하나 먹자. 근데 남았어요. 아. 종수 씨 먹었어요. 저 먹었어요. 아. 그때 약간 계란 저거 있고 네. 결국은 남았어. 그 말은 깜둥새우다. 그쵸. 이게 맛있는데 나는 요만큼 담아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돈이 잘 안가죠. 글쎄요. 저도 해파리 자체를 안 좋아해서 너무 그리고 겨자맛이 세죠. 아. 맛있어. 맛있는데 깐풍새우가 그리고 또 딱 봐도 호불호도 없고 그쵸. 새우는 웬만하면 뭐 깐풍인데다가 아휴 맛있겠다. 그럼 깐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탕 대 멘보샤 아 아 멘보샤는 이제 종수씨의 어떤 그 지능플레이를 했을 때 좀 많이 나오는 채팅 중에 하나죠? 이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일단 멘보샤가 이제 간단하게 식빵 사이에 새우를 넣어서 으깬 새우를 넣어서 친거야. 으깬 새우를. 네.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멘사인데 뭐 머리가 나쁘니까 멘보샤 라고 하긴 하는데 전혀 연관이 없는 얘기고 저랑은 제가 그래서 실제로 저거를 이제 시켜먹어봤어요 몇번. 네. 연관됐네요. 딱 생각하는 그 맛이에요. 식빵튀김 사이에 으깬 새우가 있는 느낌. 맛있겠다. 그냥 말 그대로네요? 네. 딱 그 맛이에요. 근데 값이 비쌉니다. 아. 아. 꽤 비싼데 그렇게 막 별미다. 느낌 나냐. 눈이 번쩍 들만한 맛은 아니다. 음. 아세요? 멘보샤 많이 먹어봤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조금? 아니 아예 안먹어봤어요? 아예 안먹어봤고 마라탕도 저는 싫어하고 그럼 차라리 저는 멘보샤가 좋은거죠. 왜냐면 마라탕을 싫어하니까 향이 있으니까 마라를 들어가면 그냥 말아먹는거죠. 소거로. 네. 저는 두개 다 먹어봤는데 멘보샤는요. 어. 제 생각인데 점바점. 아 점포에다가 다르다. 점포마다 맛이 좀 많이 차이나는게 멘보샤가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다. 저게 좀 잘 못하는 집에서 먹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식빵 사이에 끼운 새우튀김이에요. 물냉이랑 비슷하네요. 점포마다 다른거에. 어. 근데 저게 맛있는 집 제가 홍대에서 한번 먹었거든요.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줄 서서 먹는 집. 맛있어요? 누가 예약을 해가지고 가서 먹어봤는데 저 식빵이 괜히 식빵을 끼우는게 아니더라구요. 아 식감이? 어. 어. 이게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하지 이게. 쑥 들어가. 오. 쑥 들어가면서. 녹아? 어.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괜히 식빵 끼우는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잘하는 집 멘보샤는 확실히. 다르다. 다르다. 괜히 멘보샤 하면 멘보샤 하는게 아니다. 그리고 마라탕은. 마라탕은 그냥 어디서 시키든 좀 비슷해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마라 그거 소스가 있어요. 세니까. 땅콩 소스 들어가고 마라. 마라 소스 넣으면 돼가지고 사실 어디서 시켜도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는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먹자면 마라탕을 먹고 싶다. 마라. 정우 씨는요? 저는 이걸 고르고 화장실 잡고 다 넣어도 될까요? 다 넣어야 돼요. 네. 다 넣어야 돼요. 한 통으로 담아요. 아 예예예. 저는. 둘 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멘보샤입니다. 아.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마라탕이. 본인이 본인으로 골랐네요. 아닌데요. 이것저것 다 집어넣기 때문에. 사실 또 친근감 있는 쪽으로 가는거죠.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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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라고 방송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마라탕은 맛이 약간 좀. 그. 부대찌개보다 좀 덜한 느낌인데. 멘보샤는 저거를 대체할게 많이 없잖아요. 아. 근데. 그. 침착맨님이 얘기한. 얘기를 듣고 상상을 해봤는데. 미쳐. 뭐. 식빵을 튀겨서 맛있는 데서 이렇게 잘 튀기면. 엄청. 이 새우의 식감은. 네. 엄청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네. 맞습니다. 미칩니다. 비싸요? 비싸. 그리고 기본적으로 빵을 튀긴 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비싸네. 저 왜 비싼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손이 많이 가나? 그랬을 것 같아요. 새우가 비싼가? 저 새우를 갈아. 저렇게 갈아. 저 정도 양이 나오려면. 꽤 많이 갈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새우값이래. 새우값. 그러니까. 새우가. 새우가 비싸일 것 같고. 저거 갈아서 넣어야 되니까. 깐 새우가 아니잖아. 아. 근데 마라탕보다. 부대찌개가 더 맛있어요? 저는 부대찌개가 훨씬 맛있어요. 부대찌개는 진짜 맛있죠. 그건 너무 맛있죠. 아. 마라탕도 괜찮은데. 바쁘진 않아요. 근데 부대찌개는 못 이길 것 같아. 근데 멘보샤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롯데리아 새우버거가 있어요. 오. 명태. 명태버거죠 사실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다르죠. 새우버거랑. 완벽하게 대체는 안 되죠. 그러니까 탈로스 대체. 아.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겁치는 게 재료가 새우 쪽이 새우 맛이 난다 정도 아니에요? 새우 튀김이 들어가가지고. 이 정도면 거의 멘보샤 대체로 새우깡 얘기하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난 이해했어. 그 먹었을 때는. 빵 사이에 새우 맛이 들어간다만 비슷하지 사실상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튀긴 느낌이 입안에 들어가면서 새우 튀긴 게 들어가니까. 맞아 맞아. 아무래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롯데리아 명태버거가 아닌가. 응. 롯데리아 명태버거. 명태버거. 사실상 대체가 안 되는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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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해달라고 해서 대체를 하자면은 롯데리아? 롯데리아? 명태버거. 맛있어요? 명태버거? 명태버거라는 건 없고 새우버거인데 사로에 명태를 써서. 아. 그래서 명태버거라고 부른 거예요? 아. 진짜요? 새우 안 써요? 새우? 새우 안 쓰고 명태살을 써요. 근데 왜 새우 먹어요? 새우 맛이 나. 향이 새우 향 나는 거 아니에요? 새우 맛이 나. 그.. 사기잖아요. 아 새우 쓴대. 새우 쓴대. 새우 조금은 들어가나봐. 쓰긴 쓰는데 뭐 섞어 쓰나보지? 명태가 더 많이 들어갔나봐. 다녀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고. 맛있겠다. 저희 보기엔 갈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아 보고? 일단 멘보샤하러 가고. 멘보샤죠? 네. 멘보샤요. 금방 오실 것 같은데. 기다려. 예전엔 명태가 더 많았어. 아 배고프잖아요. 근데 요즘에 명태가 비쌀 거야. 아.. 배고파요? 먹는 얘기하니까 탕수육 먹고 싶다. 시킬까요? 이거 다 한 다음에 우승한 거 시킬까요? 아 근데 9시 밖에 영업 안 하는 거냐? 지금 시켜야 되는 거. 9시 이후에는 배달되지. 아 그니까 그 음식점들이 다.. 아 그러네. 일찍 닫을 수 있겠네. 지금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니까 종수우면 물어보자. 왜냐면 쟨 또.. 아 나는.. 나는 탕수육보다.. 쟨는 아까 배고프다고 했는데 이미. 그니까 진심이니까. 먹고 싶은 거 시켜줘야지. 아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BMO.. 코에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욕폭값이요. 감사합니다. 탕수육이 이렇게 하나씩 집어먹기가 좋잖아. 아 그쵸. 아 그니까 그.. 아.. 화장실에 진짜 욕포 있나봐. 그게 아니라 그.. 그.. 몰라요 저도 사실. 네? 뭘 몰라요? 화장실 왜 자주 가는지. 아아.. 화장실 자주 가는 거는 이제 종수씨가 제가 뭐.. 여러 가지 추론을 해봤는데 굳이 뭐처럼까지.. 방광을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용적이 많이 줄어들어서 압박을 당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쵸. 아우.. 메이플 반님. 5000비트. 아우 고맙습니다. 전용값 충분히 되죠. 아우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전립선이 좀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종수씨는 이제 케겔 운동 같은 걸 많이 하면은 이제.. 많이 이제.. 왔어요. 네. 종수아 뭐 먹을래? 시켜 먹을래? 너희들 먹으면 먹고? 아까는 되게 배고프다 가지고.. 아 근데 이거 하도 있는데 중간에 시켜서 또 먹고 이러면 흐름 끊기니까? 아니 시켜 놓으면.. 어느 동안 끝났으면 끝나니까 안 끊지 않을까 이거 지금 안 시키면은.. 이제 못 시켜요. 음.. 뭐.. 거절하지 않을게요. 500비트 감사합니다. 탕수요? 어? 맘대로 너희들 먹고 싶어. 나 다 좋아. 싫으면 내가 얘기할게. 이게 먹는 거에 대해서 난 좀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 해파리 냉채. 어.. 그건 좀 거절할게. 너희들 안 시킬게.. 그거는.. 웬만해선 거절 안 해요. 갓보기도.. 어.. 옥냥이가 하는 거 갓보기가 웬만해서 그냥 따라가는데 옥냥이가 해파리 냉채 시키면 아.. 어.. 아.. 그.. 나는 해파리 냉채 안 먹어봐서 좀.. 한 거 먹고 싶은데.. 해파리 냉채는.. 아.. 온풍기를 좀 틀까? 안 추워? 추워? 아 살짝.. 아니면 내가 이거 입을끼고 있어? 아니 살짝 찬 바람이 좀 느껴져. 한기가.. 여기가.. 좀 차네. 밤이 돼서 그런가? 이걸 입고 있어도 돼. 이걸 입고 있으면 너 혼자 체크무늬 체스판 둬야 될 거 같아. 아.. 좋다. 어.. 예술장님이 퇴근했네? 어.. 가신다. 근데 앞으로 좀 늦으면은.. 어.. 물론 많이 늦긴 했어. 지금 8시가 넘었어. 정수씨.. 아.. 제 집에서 슬리퍼를 쓰는 습관이 없대요? 고맙습니다. 아니.. 보통 집에서 슬리퍼를 신으세요 다들? 안 신어요. 와이프는 신고 전 안 신어요. 어.. 쉬느라고 갔다 놨는데 자꾸 안 신게 되더라고. 그쵸? 예. 아 이게 그리고 나 혼자 살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되게 쓸쓸해. 예.. 아 춥구나. 의준이 막 계속 달달 떠는데? 아니 저 이거 버릇이에요. 달 떠는 거. 그래요? 켜지 마요? 켜주세요. 에어컨 키는 거예요? 온풍기? 히타 히타. 히타? 요새 에어컨도 다 되면 둘 다 된대요. 어우. 오띠용. 좋네요. 독거 종수. 내가 혼자 사는 게 편할 때도 있어. 미..친..종수. 안 그래?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요? 편해요. 그쵸. 편하지. 나쁠 거 없지. 다 장단이 있죠. 그치. 같이 살아라 좋은 게. 더 마라시한 거를 추천하는데요? 아.. 마라시. 우중씨가 안 먹으니까. 전 안 먹습니다. 탕수 시키면 군만도 오겠지? 나는.. 전 나영씨가 제일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거죠? 저는 이제 좀 혼자 있는 것도 좋거든요. 같이 있는 것도 좋은데 혼자 있는 시간도 좋단 말이죠. 그쵸. 근데 내가.. 나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니까 나영씨한테 이제 말을 해요. 하루 종일 주말에도 있고 평일에도 있고 하면은 힘들지 않냐. 왜냐면 같이 소영이도 계속 케어를 해야되고 좀 갔다 와라. 아 친정에. 내가 집에 있을 테니까. 아니 뭐 여행을 가든 친구들끼리 뭐 하든 갔다 와라. 소영이는 보고. 너가 케어하고. 친구들이랑. 혼자 어디 갔다 와라. 저긴 집이 좋대. 다 같이 있는 게 좋대. 약간.. 유형이 좀 다르대.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가족끼리 다 있는 게 좋다고? 응. 어떤 마음인지 나을 것 같아. 그거.. 성향도 있지.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 저도 뭐 와이프 어디 여행 가라고 하면은 한데 와이프도.. 응. 가끔 가긴 가는데 응. 또 그거 있잖아. 막상 여행 갔을 땐 좋은데 또 집에 오면.. 그래도 집이 좋네. 이런 거 나오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캐박퀸 것 같은데. 말하면 이래요. 왜 나보고 가라고 그래. 아.. 섭섭하셨어. 왜.. 나는 이해가 안 된 거야. 나는 생각에서 한 말인데 배려한 건데 그렇게 느끼실.. 혼자 있고 싶어하나 뭐 그렇게 해서 서운함..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는.. 잘 모르지 뭐.. 어 저기 뭐 INTP 특이라고 나오는데 MBTI를.. 혹시 단군님이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아.. 하자고 하다가 그냥 뭐.. 굳이 하나.. 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중화율이.. 문 닫았어요? 중식으로 검색을 했거든요. 중화율이.. 어.. 상호명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짱깨 중화율이.. 아니.. 이름이? 공식 이름이 짱깨라고.. 되게 멋스럽게 캘리그래피로 짱깨.. 라고 되어있는데요? 봐봐요. 그러네요. 짱깨.. 짱깨.. 길동본점.. 짱깨 중화율이라..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적혀있어요. 이름이 그래요. 멋스럽게 캘리그래피를 이렇게 썼어요. 그.. 의뢰를 해서 쓴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어.. 자.. 다른 거.. 다 이게 마라가 껴가지고 요즘 중화율.. 요새 마라가 유행이야. 여기로 갈까요? 북경반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거? 그냥 이거 무난한데? 아우.. 매우 무난해서.. 나는 엠비티아이 요즘에 다 외우고 다니더라? 어.. 뭐 그렇지. 난 몰라. 요즘에는.. 그.. 하나 정도는.. 자기 엠비티아이 하는.. 정도는 알고.. 그래서 내가.. 하다가.. 한 번 하고 까먹고 한 번 하고 까먹고 계속 이래가지고.. 적어놨어. 내 엠비티아이. 뭐예요? 저요? ISFP요. ISFP? 네. 뭐더라 이게? 그럼 이따가 한 번.. 나물퀴로 한 번 찾아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보면서.. 네. 이거는 어떻게.. 짜장 먹을 거예요? 요리 식사 뭐.. 다 할 거예요? 네? 짜장에다가 탕수육? 저는 그냥 탕수육만 있어도 괜찮을까? 짜장도 땡기네? 짜장.. 짜장.. 짜장 맛있겠다. 자장.. 자장? 야 오늘 점심에 짬뽕뽕뽕 중식 오늘.. 아 근데 짜장이 또.. 언제 먹어도 맛있어. 그치. 미쳐 미쳐. 그럼 짜장으로 가요? 짜장에 짬뽕? 아 짜장에.. 탕수? 짜장에 탕수? 근데 탕수육.. 너무 크면 또 남길 것 같은데? 그치. 그냥 탕수육만 하나 시킬까? 그것도 괜찮아. 그냥 큰 거 해서 여기 앞에 두고 그냥 깨작깨작 먹으면서 너무.. 막 거창하게 하는 느낌 말고 탕수육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예? 탕수육 전문으로? 하.. 짜장 간짜장 짜에는 이제 그거예요. 그.. 소스를 면과 같이 볶으면 짜장이고 뭐 아니면.. 따로.. 주문 넣으면 그때 볶는 게 그거 아니에요? 간짜장? 예스! 근데 난 이상하게 전분 차이래? 그니까 나는 이상하게 그냥 짜장이 낫더라 동네에서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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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짜장을 시키면 그걸 부어서 비비면 잘 안 비벼져 그리고 그 식감이 너무 센 거 식감이야 그니까 그.. 거칠어 그니까 짜파게티에 물 없이 스프를 붓는 느낌이야 그치 약간 그 양파도 말라져가지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못하는 집이라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동네에서는 사실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그냥 짜장이 난 거 같아 탕수육 이거 어떻습니까? 원 플러스 원 좋아요 좋아요 2인분 고? 고? 예스 예스 짬국도 추가로 들 수가 짬국이 뭐야? 짬국이 뭐야? 짬뽕국물? 나 짬뽕국 좋아 아 점심 짬뽕 먹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시urg한 게 뭔지 알아요? 중식집 갔는데 볶음밥 시켰는데 짬뽕국물 나와야 하는데 계란끝 meaningful 난 오히려 그게 좋아 계란끝 난 싫어 그래서 언니 갔는데 계란끝 나오는 거 가서 짬뽕국물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시켜야 하는데 3천은 내고 따로 시켰어 진짜 짬뽕국물을 2개 이상 시킬 수가 없나요 몇 개나 시키려고 한 개만 시켜요 단군 씨만 먹어요 네 저만 먹어요? 다 드셔도 돼요 ини 않게 넣 Jac 추가로 못해 아 나는 계란.. 아 여기 홍콩반점이죠? 여기 그거 맛있어요 만두 아 만두? 만두도 추가할까요? 네 그 뭐지 뭐 그.. 만두? 해산만두 맛있는데? 그런 만두? 군만두 말고 다른 만두 하나 더 있을거에요 끼옥빵이네요 끼옥빵 끼옥빵? 자주 먹는데 여기 홍콩반도 다른 홍콩반점이겠지 우리집에도 홍콩반점 있거든? 홍콩반점 한두개냐? 어 없네 여기 군만두? 그거 맛있는데 뭐 이거 해물 육교자 그거 있는데 그게 맛있는데 해물 육교자 없는거 같아요 그냥 시킵니다 알아서 배고프다 탕수 맛있겠다 요청서 파프리카 꼭 빼주세요 나 죽어요 요청했어 그거 진짜 나 예전에 그런적 있어요 그 전에 시키는거 해가지고 리뷰 이벤트할게요 소세지 수사였거든요 그걸 중국식 시킬 때 했는데 저희집은 소세지가 없는데 전화오셨어 다른거 드리면 안될까요? 좀 당황했어요 뭐? 그전에 딴데서 못시켰는데 소세지 리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달라고 그랬는데 예 사장님이 아마 이제 블랙컨슈머인줄 알았겠네요 그렇게 그럴 수 있었어요 아저씨 40분 걸리니까 40분 안에 아 찹쌀탕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찹쌀로 안했어요 아 찹쌀료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먹는건 괜찮아요 자 갑니다 갑니다 요것은 멘보샤 멘보샤 찹쌀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도장 대 잡탕 잡탕 불도장 뭐야? 와 저게 그거 스님도 담을 넘게 했다는 그 불도장 저기 고기가 들어간 거는 스님들이 원래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그 향이 어마어마하다고 와 불도장 뭔가 느낌이 되게 거대해 뭔가 대단해 보인다 이름부터가 어마어마한데? 이름부터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불도장 불도장 잡탕 잡탕은 또다른 느낌으로 진짜 잡탕이네 그쵸 저 놀랍게 두개 다 안 먹어봤습니다 저도 안 먹어봤어요 저는 잡탕 먹어봤어요 불도장은 오히려 안 먹어봤어요? 네 불도장 안 먹어봤어요 아 이름만 들어 먹어? 아 다 잡탕 잡탕 맛있어요? 어 그냥 막 볶아놓은 느낌이에요 그냥 기름 뭐 약간 그 뭐지 막 그 중국집에 보면은 특밥 이런거 있거든요 진짜로 그냥 뭐냐 중국집에 기름진거 다 볶아가지고 그냥 고기랑 이렇게 섞어놓은게 있어요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밥 빼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아 기름에 막 새우랑 뭐 고기랑 뭐 이렇게 야채랑 볶은 느낌이야 남는거 그러니까 정말 잡탕이네요 네 저는 먹어봤어요 잡탕 밥 잡탕 밥 생각보니까 먹어봤네요 네 다 넣었어요 그냥 맞아요 해물 다 넣었어요 해물 맛은 있을거 아니에요 맛은 괜찮아요 그치? 맛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좀 물려요 맞아요 기름져 기름져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짜장 소스에다 먹는 볶음밥이 확실히 다 먹어지고 볶음밥 아 뭐 마파두부밥 먼밥 뭐 이렇게 있잖아요 좀 버겁더라 버겁지 끝까지 먹기가 힘들어 볶음밥 맛있어 그러니까 짜장에 있는 볶음밥이 제일 맛있다 나는 그것도 맞다 아 잡채밥도 좀 막히고 중간쯤에 한 막혀 맛있다 맛있다 하는데 새우볶음밥 저는 안먹어봤지만 불도장 저도 불도장은 안먹어봤지만 불도장 어 불도장 그거 웃기네 안 먹어봤는데 불도장 맛있어보여 비중이죠 그건 임팩트가 있잖아 이름부터가 불도장은 또 비싼건가? 비싸요 저거 고급요리라고 알고 있어요 아 납팍죽 대 북경오리 북경오리 먹어봤어 베이징가워야 아 저거는 저거 베이징에서 먹어봤어 진짜로 저도 저 저거 어디든 말하자면 제일루란가? 뭐 김정일이 먹었다는 데서 먹어봤어요 아 굉장히 유명한데 북경에서 저도 뭐 되게 유명한데서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저 앞에서 막 요리해주고 어 바로 썰어주죠 썰어주죠 껍질 안에 그렇게 맞아요 저거 세상 맛있어요 납팔죽은 먹어봤나요? 아니요 뭐 팥죽이겠죠? 납이 왜 납이 뭔 납자지? 납작한 팥죽 납팔죽 납팔죽은 딱 봐도 그냥 그랬나요 응 사례 들렸어요 아 제가 좀 그 그걸 좀 켜겠습니다 그 가습기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는데 아니요 제가 여기 침을 잘못 삭혀서 그런 건데요 네 네 저는 이 북경오리를 가끔 이제 제가 여행을 길게 갔다 왔잖아요 먹어본 음식은 뭐가 제일 맛있냐는 질문들이 자주 와요 그중에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북경오리입니다 저거는 너무너무 맛있고 맥주 안주로 진짜 저거 있으면 맥주 거짓말 아 저도 오바중에서 백병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시즌에 그래도 북경오리는 괜찮게 먹었어요 오리라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 저거는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그냥 뭐 그냥 닭이나 이런 튀김처럼 백숙 이런 걸 짜면 튀긴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서 이제 썰어주시거든요 얇게 네 막 생각이랑 오이랑 뭐 이렇게 자기 입맛대로 팥 채썰어가지고 껍질 안에 속살 이렇게 해가지고 부위별로 조금씩 다르게 해주는데 진짜 맛있어요 저거를 이제 설탕에다도 찍어 먹어요 설탕을 주시거든요 설탕에다가 뭐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제가 이제 북경요리를 되게 유명한 집에서 먹었습니다 되게 그 막 유명한 집이었어요 거기서 갔는데 꽤 비쌌어요 네 비싸죠 시켰는데 저거보다 때깔이 훨씬 좋게 나왔어요 어떻게냐면 진짜 무슨 노릇노릇하게 그 무슨 반들반들 기름한 것처럼 피규어 같이 나와요 피규어처럼 피규어 아닐까요? 근데 앞에서 썰어줬으니까 아 썰어줬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예 아 느낌이 너무 북경오리다 약간 반질반지 무슨 CG처럼 훨씬 훨씬 장판 깔아 놓은 것처럼 요런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아예 진짜 없어 진짜 밴드밴드라 이게 그래서 앞에서 이거를 썰어주세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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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는데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제대로 치겠다 어 맛있다 그래서 먹었는데 아 좀 전기구리통다 음 맛이 좀 나고 음 그 겉에 그 이 겉에 껍질은 확실히 다른데 이 안쪽으로 가면은 좀 퍽퍽 오리 훈제 그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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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뭐 그럴 수 있죠 똑같다는 느낌 오리가 오리죠 이게 좀 계속 먹으면 물리거든요 맞아 물리면 이제 슬슬 전기구이통닭 그래서 껍질 느낌이 나요 맥주를 마셔줘야 돼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 그럼 전기구이통닭을 먹어도 되잖아요 아 근데 아 전기구이통닭이 좀 다르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기구이통닭 맛은 아니지 그치 닭이랑 오리인데 닭도 다르고 일단 오리맛이랑 닭맛이 다른데 먹는 방법도 다르고 네 그럼 너무 그거는 네 그렇게 따지면 뭐 약간 뭐 라면이랑 뭐 저기 뭐야 짬뽕이랑 다 똑같은 빨간 국물이 맞는데 그것도 비싸 유독 그러니까 제가 알못해 알못해 내가 보기 그거 같아 기대를 좀 했다가 조금 실망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나도 생각해보면은 중국요리 다 못 먹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 와중에 북경우리를 먹어서 맛있다는 생각이 박혔을 수도 있어 그때 중국에서 직발경이 아까 왔었네요 왔었고 도섹스하셨네요 네 방금 이제 갓보기님도 오셨네요 그렇죠 철광일 아까 그 쏘영마미님께서 가성비 생각해서 저러나 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가성비? 브랭크 너구리 얘기할 때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이라고 아 그게 뭐야? 가성비 생각해서 저러나 봐요 북경우리 방금 채팅했었어요 내가 좀 전기구이 통닭이 비싸다 아무래도 좀 뭐 좀 불만족에 필시를 좀 하니까 아 같이 가서 맛있게 뭐 드셨는데 침찬객 맛없다고 하니까 맛있게 먹긴 했는데 아니 맛이 없진 않은데 좀 기존에 있는 거 가게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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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맛있었어요 아 당연히 맛있죠 맛있죠 전기구이 통닭도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아 이게 셰프님이 만들려면은 되게 어렵지 그럼 납팍죽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어쨌든 결론은 우리 북경우리죠 어 너무 북경우리죠 너무? 응 납팍죽이요? absolutely 납팍죽이요? 난 납팍죽인줄 알았어 너도 팔이 맞대요 팔이 납팍죽 아 팔이 납팍죽 아니 그러니까 대충 바꿨는데 팥이 있길래 팥죽이구나 이랬는데 몰라도 될 거 같아 나는 한국식 팥죽도 안 좋아해 북경우리 맛있지 맛있어 북경우리도 가죠 근데 이거는 혹시라도 북경우리 만드시는 셰프분들이 들으시면은 화나시겠지만 그냥 알못이 헛소리하는구나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마라탕 싫어한다니까 그쵸 그쵸 저도 마라탕 별로 근데 싫어한다가 아니고 전기고기통닭과 비슷하다 아 그럼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아니 뭐 어떤 짐이든 짬뽕을 먹고 설문심 차돌 짬뽕을 먹고 이거 신라면이랑 비슷한데 해도 뭐 그럼 입맛이 다른 거니까 아니 뭐 크게 보면 큰 몸주 안에서는 비싼 느낌이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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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고기통닭도 굽는 거고 하니까 전기고기통닭도 맛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준비 시간이 좀 걸린다 보니까 자 유린기대 회가요 회가요 호이코으로 저거 돼지 껍데기 볶음 아닌가요? 호이코으로 아 그래요 나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오뎅 아니야 오뎅볶음인 줄 알았는데 나 좋아하거든 나도 오해보고 좋아해 오뎅볶음은 웬만해선 싫어하기 쉽지 않지 오뎅볶음이 제일 잘 팔리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어디죠? 양꼬치집에서 먼저 오뎅볶음을 내줄 때가 있어요 아 있죠 근데 두부피볶음 아닌가요? 오뎅볶음인가? 배달의 민족입니다 취소도 쓴가 지나가세요 벌써 왔다고? 일단은 유린기 일단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유린기를 더 많이 먹어봤죠 한국 중국집에서 유린기가 유린기가 뭐로 만든거죠? 유린기가 기가 닭이에요 닭인데 약간 유자소스 들어가 새콤한 닭 닭튀김 이런 느낌 저거는 너무 맛있어요 밑에 그리고 양상추라고 그러죠? 양배추 양상추 아닌가? 양상추죠 저거 되게 맛있어요 유자소스 딱 들어가 새콤하고 와 기가 막힙니다 치킨샐러드 느낌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콤한 걸 좋아해요 매콤한 걸 네 근데 유린기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그 돼지 껍데기는요 돼지 껍데기가 아까 삼겹살 볶음이라고 하던데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기 뭐 삼겹살이던 뭐 그럼 삼겹살이 더 맛있지 안 먹어봤어요 일단 오 약간 저것도 껄어? 호이 껄어? 무슨 맛이지? 뭐 매콤한 그냥 돼지고기 볶음 아닐까요? 제육 느낌 나지 않나 아 돼지고기 삶아서 볶은 거래? 저것도 맛있긴 하겠다 저것도 맛있긴 하겠다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돼지고기를 삶아서 볶았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그런 음식은 되게 많잖아 사실 궁금해 그래서 먹어봤을 때 어쨌든 다른 맛일 거 아니야 제육볶음보다는 다른 맛일 거 아니야 응 왜 이래 아우 차돌박이 구운 냄새가 아주 끅진나네요 아 진짜요? 네 회가용 먹어봤어요? 후이 껄어? 안 먹어봤어요 저게 돼지고기를 삶은 다음에 볶은 거래요 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삶은 다음에 왜 또 볶을까? 그냥 바로 볶지? 삶으면 맛이 밍밍하니까 그거를 이제 양념에 볶은 게 아닐까 어 한번 삶고 어 한번 삶고 어 그래요 맛있겠네 유린기 유린기 봐봐 아시죠 그냥 어 나 유린기 저도 유린기 나도 유린기 유린기 설명도 열심히 했는데 아니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모르는 건 뺍시다 아 이거 모르는데 뭐 어떻게 유린기는 맛을 확실히 아는데 동파육이 뭔조래요 동파육은 또 맛있겠어 동파육 기가 막히죠 나 동파육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 동파육도 있지 않을까? 있겠지 아 제사 끝나고 남은 편육을 한번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편육을? 전찌개 같은 거네요 아 전찌개 제사 끝나고 아 이해가 확 되네요 연육 남은 거 응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한번 볶는 건가봐요 응 뭔지 알겠어 아무래도 식었으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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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전찌개 같은 거네 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한번 쪘는데 왜 또 볶지 그치 이거는 이제 요리가 완전 돼서 찐 다음에 바로 볶았겠지만 옛날에는 좀 오래 좀 지난 다음에 식은 거를 한번 더 볶으려고 따뜻하게 하려고 아 맛있겠다 유린기 오룡회사 오룡회사 도상면 도상면은 또 뭐야 진짜 중국음식 모르는 거 많다 아 많죠 도상면은 칼로 그냥 싹 잘랐다고 해서 도상면이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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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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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느낌 칼로 자른 거예요 아 근데 조금 면을 이렇게 싹 크게 아니 그니까 크게 썰어서 칼로 썰어서 면이 거칠어가지고 국물이 잘 배요 네 그런 느낌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칼국수처럼 칼로 잘라서 이게 면이 수타가 아니라 아니 수타로 한 다음에 칼로 잘라 그니까 중국 칼국수 아 칼국수죠 칼국수 저 오룡회사 도상면은 그냥 그냥 도상면 아니야 도상면 오룡회사는 뭐야 오룡회사는 와 해산물이다 다섯 가지가 해산물이랑 같이 들어간 게 아닐까요 어우 저거 느낌 있겠다 음 오룡회사는 미리 만들 수 없는 거라 저거 막 다지고 튀기고 시간도 오래 걸린 고급요리 딱 봐도 이름은 뭐 고급 아니 이름이 일단 내가 느낀 건데 네 글자로 됐잖아 사자성어처럼 되어 있으면 고급요리 같아 아 맞아요 뭐 뭐 뭐 뭐 딱 이러면은 해삼이 비싸 재료가 해삼 들어가면 쌀 수가 없어 근데 이상하게 땡기는 건 도상면이네요 그쵸 저는 도상면 저도 왜냐면 오룡회사는 안 먹어봤어요 도상면으로 갈까요? 나 일단 기본적으로 칼국수류를 좋아합니다 칼.. 근데 여기에 마라가 들어가 마라 좀 들어가요 아 저는 오룡회사는 갑니다 오룡회사는 가르칠까요? 네 도상면도 안 먹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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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시다 둘 다 안 먹어봤어요 우와 미쳤다 어떻게 처음인데 동파육 처음인데 동파육 부터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했을까? 기름 발랐다 동파육이 진짜 고급률이고 손 많이 가는 요리가 그래 오래 걸린 시간도 아 그래요? 동파육을 은근히 안 먹어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이제 제가 그때 옥냥이랑 있을 때 그 해파래 냉채 시킨 날 있죠? 추가로 종수씨 와가지고 모잘라가지고 동파육 시켰죠 우리가 동파육을 추가로 시켰는데 동파육이 뭐야? 저 괜찮았어? 미스터옥이 거기 거긴 괜찮았어 그래서 동파육 기본적으로 맛있어 먹어봐 하는데 우와 이러면서 먹어요 처음 먹은 사람들은 우와 하면서 먹어요 너무 부드럽게 쑥 들어가니까 맛있죠 청경채에다가 같이 해서 먹으면 약간 소고기찜 같은 느낌인데 양념 들어가서 짭짤하고 부들부들하고 오래 삶아서 네 개맛이죠 동파육 저는 동파육인데 근데 이게 차오맨이 아 저게 지금 너무 좋은게 중국을 갈 때 제일 많이 먹은 게 차오판 차오맨이거든요 볶음밥 볶음면이에요 볶음밥 볶음면이에요 근데 이게 싸고 맛있어 가성비의 끝판왕이야 저 차오맨 먹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먹었냐면 많이 먹었죠 그 누들박스 같은 데서 전세계 면 요리를 합쳐가지고 파는 거였거든요 외국에는 면을 종이박스에 파잖아요 맞아요 저거 뭐 나시고랭 뭐 나시고랭 볶음밥유도 파니까 맞아요 카타이 누들박스 하니까 생각나네 그거 영국에도 있지 않아요? 뭐 그런 류가 있죠 누들박스가 외국에 있는지 모르겠네 종이박스에 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영국에서 영국에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많이 나와 영국에서 신혼여행 갔을 때 첫날에 이제 밤늦게 갔는데 먹을 데 없어서 갔는데 국수집이 있길래 종이박스에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음 아무튼 그렇다 우리나라에도 종이박스에서 나오는 그 프랜 그 누들박스였나가 뭐 처음에 줄서서 먹지 않았나? 어디서? 모르겠어요 뭐 어디서 줄서서 먹었는데 처음에? 음 아무튼 근데 나는 동파요 나도 동파요 저도 동파요 답 차이가 이거 하나 먹을 돈으로 이거 몇 십개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소동파의 동파입니다 어 라조기 대 볶음밥 아 정수씨는 볶음밥이죠 왜냐면 이것만 먹었어요 근데 사실 전 솔직히 그냥 볶음밥이에요 저도 볶음밥이에요 하 왜냐면 라 그러니까 볶음밥 맛없게 생기긴 했는데 아니 그렇죠 이거 조금 비유주로 그렇긴 하다 네 라조기가 맛있거든요 라조기도 난 이것도 맛있게 생겼어요 아 라조기 진짜 맛있는데 아니 저 짜장 소스 누가 발명하는 거야 미친거지 미친거야 면에도 맛있고 밥에도 맛있고 오뚜기 3분 짜장도 맛있어 맞어 미친거 아냐 저거 가격은 라조기가 더 비싸겠지 하 훨씬 미싸죠 절대적인 그냥 맛으로만 평가했을 때는 어 저는 이제 볶음밥료는 이제 공기 물 이런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기본 베이스 흔하기 때문에 저 평가 그렇지 음 이게 맛으로만 봤을 땐 더 비쌀 수 있는데 그냥 흔해서 가격이 떨어진 거다 맞아요 자 볶음밥으로 네 볶음밥으로 가겠습니다 아 취두부 난 꼬바로 꼬바로죠 취두부 좀 호불호 있지 않아요? 호불호가 좀이 아니라 되게 많이 나요 저거는 그냥 저건 호불호의 음식이에요 호불호의 대표 음식 김풍 작가님이 그 좀 남들이 좀 호불호가 있는 음식을 잘 먹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취두부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오 그리고 막 벌레도 많이 잘 먹고 막 하시거든요 근데 유독 못 드신 게 있습니다 뭐죠? 민트초코빵은 아 나는 가짜였어 나는 남들이 못 먹는 거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가짜였어요 민트초코빵 취두부가 정확히 저게 뭘로 만든 거예요? 두부를 삭힌 거예요 썩힌 거 아 발효시켰다 네 좋게 말하면 두부가 이제 사망한 지 오래된 상태가 아 지금 저 색깔이 뭐 입힌 게 아니에요? 그냥 저거 상태가 된 거예요? 사망한 지 오래된 상태죠 지금 아 발효된 게 아니야? 그냥 썩힌 거야? 그게 발효 근데 왜 저걸 저렇게 먹는지 나는 이해를 잘 안 돼요 왜 저거를 저렇게 먹는 걸까요? 저렇게 됐을 때 좀 더 뭔가 풍미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풍미 때문일까요? 아니면 건강 때문일까요? 풍미죠 건강 때문이겠습니까? 사실 처음은 오래 냅둔 두부를 먹어본 거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너무 싫어 아 그러니까 뷔페가 된 거다? 제가 저도 여행 다니면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제가 못 먹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취두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곤계란이라고 있어요 그 달걀을 병아리가 부하 직전까지 삭혀가지고 병아리 모양 있는 거 숟가락으로 파먹어 막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동남아에도 많아요 아니 제가 바퀴벌레 튀김까지 먹어봤는데 이거는 못 먹어요 취두부 공개라 이런 거는 네 우리 먹 그때 먹지 않았어? 뭘요? 우리 그 뭐 옛날에 엑스파.. 엑스맨? 그 이전에서 했던 거 아 귀뚜라미 튀김 아 맞다 그거 벌레예요 아 벌레 갑자기 기억났다 그때 그때 담백하더라 그거는 그래도 과자 느낌 났네 과자요 과자 어 과자 같더라고 담백하더라고요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담백했어 그냥 왜냐면 그 튀김은 그냥 튀기지는 않아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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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담백하더라고 빨리 누르자 이거 싫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전가복 마라롱샤 마라롱샤는 뭐야 세우네 저 세운데 저거 마라로 만든 거네 그치 롱샤가 세운가봐 마라그 마라고 전가복은 누가 봐도 놀라운 게 있는데 뭐죠 이제 굉장히 그 배달 업체처럼 이렇게 박스같이 나와요 오옹 그런데미 오옹 안심하세요 탕수육 소 어머 오 속살 핑크빛 탕수육 속살이라고 써있네요 야야 이게 이게 아 이런 말이 되나요? 네 이게 섹스인가요? 아니요 이건 음식이에요 좀 자신있게 하세요 아니 자 너 망설지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중화요리 월드컵을 하면서 아 중화요리를 먹는구나 중화요리를 또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탕수육을 먹으면서 하면 탕수육 맛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냐아냐 그건 또 냉정하게 해야지 우린 또 그건 확실하게 해줘야지 가운데에다 놓고 찍어먹을까요? 구먹이에 찍먹이죠 뭐 알아서 드세요 각자 알아서 드세요 저는 찍먹팝니다 저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됩니다 안무파 간장 있어요? 간장 없어요 중화수씨 네 어 이거는 의중식거 아니 같이 먹어요 부담스럽게 자꾸 저한테만 같이 먹는게 더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이거 단무지 먹나요? 전 여기 먹겠습니다 까놓죠 까두세요 까두세요 짬뽕국물이 너무 맛있지 깔끔히 기왕이 젓.. 젓가락을 안 줬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숟가락도 있나요? 숟가락도 있겠죠 젓.. 까락과 숟.. 짬뽕 저희 짬뽕 이미 켰어요 여기 좀 더 했어요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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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하나가 이렇게 동떨어져있네 아 그냥 먹어봐 싹 쓱 음 음 음 음 고소해 음 야 후추맛이 난다 좋다 음 음 음 음 살짝 후추맛 나네 음 좋다 약간 후라이드 치킨 뒷맛이 약간 후라이드 치킨 음 좋다 진짜 어 나 아주 그냥 먹는게 더 맛있는데 어?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응 아니 이게 제 음 음 아니 그리고 고기가 확실히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서비스 탕수육이랑 달라요 고기가 큰.. 크네 커 음 음 음 음 나 이거 탕수육장 안 시켜먹어봤는데 시켜먹어야겠다 맛있다 아 이거 후추 만나니까 맛있네 어 진짜 맛있다 우리 배고팠나봐 응 굉장히 놀라운.. 일 있습니다 젓가락이 없어요 나 손으로 먹어 응 젓가락이 다 떨어졌어요 진짠형 손으로 먹자 keln 아 이런 毅국이 으으으으의 얼큰해요? 으에에에에 얼큰해요? 진짜 짬뽕무 좋아하거든 전가복과 마라존샤 롱샤 먹으면 할까요? 먹으면 할까요? 먹고 할까? 먹고 해도 되고 한번 찍어볼까? 콩만 좀 시켜서 뭔가 야식 느낌으로 탕수육이 되네? 응 그치? 제가 원래 약간 얼큰한 거 먹으면 예예 맛이 좋아요 맛있다 탕수육만 나 시켜먹을 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양이 그렇게 많진 않냐 그럼요 그쵸? 두 팩이라고 해서 안심했는데 오히려 좋아 다른 거 또 먹을 수 있어 제가 모자라면 또 하나를 하겠습니다 모자란다고? 모자라면 만약에 모자라면 왜? 뭐 할 건데? 뭐라도 할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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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먹으니까 좀 그런데? 괜찮아요? 저는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천원으로 이 정도 가성비를 뽑을 수 있을까? 행복 가성비를? 짱먹으면 얼마짜래요? 천원으로 아 따로 팔아도 먹는다 나 이거 그냥 여기 푸드트럭에서 이거만 팔아도 매일 살고버섯 집에서 밥이랑 먹고 그치 만약에 저건데 3,000원 너가 한 번쯤은 한 번쯤은 한 번쯤은 너무 땡기면 내가 막 너무 땡겨 그럼 3,000원에도 먹을 의향이 있다 항상 먹진 않겠지만 이게 우리가 탕수육을 시켰으니까 천원에 파는 게 아닐까? 안 그랬으면 이것만 천원에 안 팔겠지? 그니까 그 소리 좀 안 내고 먹을 수 없냐고 하시는 분은 잠깐 나갔다 오세요 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먹는데 네 잠깐 나갔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니까 이거는 카페가 있어요 짬뽕국물 국물 카페 있어요? 예를 들어 응 우동국물 짬뽕국물 뭐 라멘국물 음 파파라 괜찮다 컵 에다가 해서 팔아 이거를 오뎅국물 이렇게? 근데 이거 오뎅국물 재료를 좀 잘게 썰어서 훌쩍훌쩍 нач Dá 오오오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한 2,000원씩 팔 recommend 오오 너무 좋지 어때요? 오오 실게 넣어가지고 오 이거 진짜 괜찮다 요즘 티백도 있잖아요 라멘 국물 티백도 또 너무 좋다 우리 사업할려고 오 괜찮은데? 한 분에 국물 요리 그렇게까지는 하겠습니다 곰탕그런데 사이즈 피만 파만 곰탕그런데 파만 그리고 여름에는 냉면 국물 사실 뭐 냉면 육수가 이렇게 하면 곰탕하고 같이 규집합이 있잖아 냉면 맛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동치미 동치미는 대박이다 동치미 진짜 맛있겠다 동치미 맛있지 동치미는 파는데도 없어 당국이 생각보다 힘들어 음료수처럼 섞어가지고 만든 데도 있어요 제가 한번 광고한 적 있거든요 말건에서 PPL로 뭐랑 모를? 동치미 국물 베이스로 한 음료수 미치동이라고 썼어 미치동 근데 그거 말고 나는 이제 아예 그냥 동치미 근데 그 동치미만 나는게 진짜 그 맛이 나요? 왜냐면 동치미를 넣거든 아 진짜로? 진짜로? 동치미 맛있어? 그냥 제가 들고 두 개 다 먹겠습니다 응? 동치미 진짜 맛있지 아래 뭐 하나 깔렸다 여기도 먹어 나는 또 짬뽕국물까지 먹으니까 동치미도 팔고 피꺼풀국물? 피꺼풀국물이 진짜 먹어요? 잠시만요 아뇨 나 그거 먹어 치킨에 온 무 치킨 무국물? 어 그거 논란 많았는데 아 그래요? 말이 되냐 누가 먹냐 나 먹는데 아 그래요? 저 진짜 먹어요 그게 사실 좀 동치미맛 아니야? 다르지 다르긴 한데 시큼하지 약간 느끼한 맛을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동치미국물 톨사이즈 무투샷 추가요 건더기도 좀 약간 굳이 뭐 도구를 사용하자고 꿀쩍꿀쩍해서 씹을 수 있을 정도면은 넣어도 되잖아 오뎅국물이라던지 아 내가 마이크가 가까워서 좀 더 크게 들리는구나 이게 성능이 좋아 그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생각 안 한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지 이거를? 그치? 국물 카페? 근데 어려울 거 같아 쉽지 않을 거 같아 그 국물 맛을 내는 게 근데 난 오히려 더 좋다고 보는 게 공장에서 한 번 해 응? 그럼 이제 스텐레스 이제 병에다 담아 응 찌찌찌해서 그냥 바로 주면 바로바로 팔려 근데 그게 그 찌찌했을 때 오래되면은 국물을 그냥 기름 끼고 막 하니까 응 아 후원 갑시다 지금 식혔으니까 좀 천천히 먹으래 아 진짜? 이미 다 먹었는데 한 통은 다 먹었어 응 이쪽은 오리 계속 끓이고 있으면 안 되나? 흠 보관 관리 힘들 것 같긴 해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흠 흠 흠 티백도 나름 잘 팔리지 않았나? 라면 국물 티백 오뎅 국물 티백 팔았거든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응 라면 국물 티백은 무조건 잘 팔릴 것 같은데 그 컵라면 같은 거에 넣는 막 계란 막 이런 거 있던데 흠 그냥 계란 넣으면 안 돼? 컵라면 그니까 그 계란 계란을 잘 안 익으니까 뭐라 그러지? 흠 흠 가루 어 따로 팔고 막 그러던데 흠 밥도 따로 팔아 밥 마셔 컵라면 넣은 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흠 흠 딱 하기 좋게? 적은 양으로? 흠 라면 국물 티백은 별로래 흠 별로구나 이 기름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 오뎅 국물 아 근데 오뎅을 먹을 때 또 먹어야 제맛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떡볶이 팔 때 오뎅 국물을 무료로 주기 때문에 그걸 돈 받고 판다 그러면 또 괜히 또 저거 이렇게 될 수 있는 오뎅 국물이 생각보다 해산물도 들어가고 좀 맛있거든 괜히 그냥 공짜로 주는 데가 있어서 막상 국물만 먹으려면 또 별로일 것 같아 응 건조가 좀 있어야 근데 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맛만 있으면 돼 찜창맨님이 진행하시면 전 투자할게요 어? 얼마까지?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 얼마까지 얼마까지? 그럼 또 디테일한 얘기부터 한번 맞춰봅시다 몇 장? 몇 장 필요해요 정수씨 시원하게 한 10장 가져? 10장? 응 가능합니다 10장이 길때 단위가 뭐예요? 당연히 그거지 10장이 뭐 하나밖에 더 있어요? 큰 거 10.. 10억? 그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만..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생각했다고요? 정수씨 응? 4억 원 안 해봐서 몰라요? 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10억이나 들어요? 그런 걸 적어야지 남자 아니라고? 그게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는 거예요 10억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최소 단위가 장인데 최소 단위를 천만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10장이면 장 단위를 100.. 100만원이 한 장이라고 생각했다고? 아니 천만원은 천만원이 한 장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럼 10장이면 10억? 1억 1억이라고 생각해 1억? 정수씨 그러면 1억 하세요 알겠습니다 된다고 하셨으니까 도장 찍자 1억이면 뭐 충분히 그건 원래 의도랑 맞죠? 응 1억이면 도장을 찍.. 그러니까 참 이 새끼들 왜왜왜왜 일단 사업 계획서를 갖고 와봐요 음 1억 근데 좋은게 뭐냐면은 일단 점포를 내고 정수씨랑 제가 교대로 항상 있어 아 항시 항시 있어 그래서 촬영도 들어가 응? 촬영도 계속 돌아가 앞에 안내가 있어 촬영 찍히는 좋은 일 표시를 하나 바닥에 쩜쩜쩜 해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보인다 응 생방에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생방까지 오오 그럼 2교대에요 우리? 하루에 10개씩? 1종일단 어 3교대 저거요? 그럼 24시간 아니죠? 오 24시간이 되어서 힘들어 그리고 아침에 출국기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 국물 왜 학생들은 무료여야죠? 돈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은 그럼 저렴하게 할 수는 있지만 무료는 좀 10명만 무료 왜냐면 학생들은 없지만 그 부모들은 돈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나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예 무조건 테이크아웃 무조건 테이크아웃 그쵸 그쵸 그런 식이면 하지 말래요 이거 어때요? 발 땅 쪽에 아예 그냥 널찍하게 해가지고 어? 응 집은 하나 딱 있고 안에 그냥 야외에다가 테이블만 팍팍팍 꽂아가지고 서서 그냥 다 마시고 갈 수 있게끔 좋다 오후에 야외가 좋은 게 추울 때 먹고 여름에는 실내로 에어컨 팍팍하게 들어가 그거 불법이라고? 왜? 왜 불법이야? 내 땅에서 하는 건데 땅 있어요? 팔 땅은? 아까 팔 땅이 그 땅 그만큼 확보를 해서 팍팍 꽂아서 더울 때는 뭐 파냐고? 냉면 국물 동치미 국물 동치미 국물 알츠킬도 팔고 괜찮은 거 같은데? 사업자 신고하고 괜찮지 괜찮지 모지라네? 그쵸? 하나 있어요 드세요 아냐아냐 난 됐어요 나 국물 많이 먹는데 나 이거 건더기까지 먹었어 일단 그 전반적으로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음 제가 좀 저는 안 부족해요 추가로 주문을 하더라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안 부족해요 저는 이거 딱이에요 지금 하나 남았다고 먹어 너 먹어 내가 제일 많이 먹었어 상승훈 나 계속 먹어 실수 없이 먹었어 내가 제일 많이 먹었는데 내가 제일 많이 먹었는데 시청자들이 알 거야 누가 제일 많이 먹었는데 아니 짬뽕은 내가 한 거 다 먹었는데 아니 짬뽕은 내가 한 거 다 먹었는데 치킨매치 그리고 막말로 그리고 이 최급에 비하면 내가 진짜 많이 먹었지 음 그러면 나도 많이 먹었어 네 다 안 먹어요? 니가 먹어요 남겨 이거 왜 남기지마 안 남기면 안 남기면 내가 먹을게 네 드세요 드세요 나는 먹는 걸로 눈치보는 사람 아니야 내가 먹으면 먹었어 내가 많이 먹어가지고 가운데뿐이래 가운데뿐 아까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까워 맞습니다 저 안 부족해요 이미지가 이게 프레임이 중요해 나는 먹을 만큼 먹었어 정수씨는 라면을 2인분에다가 두 개의 밥 그 정도 먹었어요 근데 이게 부족할 수가 없지 아까 많이 먹었잖아요 아까도 똑같이 먹었는데 음 죄송합니다 라면이 있는데 그럼 드실 거예요? 라면을 끓이면 같이 먹어요 아빠 얘가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친구가 표현을 안 한 겁니다 그건 잘합니다 다 어디갔어 아직 얼큰한 국물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이게 마이크가 성능이 너무 좋네 호로록 하는 것까지 다 들리나봐 국물은 다 먹어야지 아 아 단무지도 맛있냐? 크고 콜라 드시? 맛있어 맛있을게 잘할 수 없네 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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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멍룩한 날이 눌리 눌리 창피하게 또 눈물이 나서 하늘을 보며 꾹 참아 보다가 내가 왜 이러는 건지 고개를 쳐 봐도 결국엔 너의 생각만 나면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못 쓰게 된 나라고 바보처럼 너를 미워해 누구노래지 이거? 누구노래지? 슬픔 활용법 김범수 진짜 많이 먹었다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행복하대 행복한 사람이 많아 기분이 좋구만 행복하니 행복하지마요 행복하려면 사랑한테 믿어야 하잖아 아 배불러 진짜 배불러 9시 지금부터 1일? 너랑 나랑 근데 너는 임자가 있잖아 임자 임자 응 으흠흠흠 아니 그 으으 으으으 아 아 그 어는 막 아니 그런 거 몰라 이 얼큰한 게 이 목에 걸리면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아~~ 하고싶은거 싹 크으~! 그렇지 있지 있지 이거 좀 가져가요 유통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아 저.. 쥬소수 adversary 쥬소수씨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rophesy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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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이거 김풍 작가님 작업실에서 갈 때도 있더라구요 같이 먹었잖아요 아 맞네요 맞네요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안먹으면 얘기를 좀 하고 계세요? 저것도 주시고 쓰레기나 버려볼테니까 쓰레기 후원 감사합니다 자주 그러시는거면 역도성 역류성 식도염을 좀 의심해봐야 좀 다른거 같아 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아 진짜? 그게 뭐죠? 역류성이 뭐죠? 가슴이 아프고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를 태우는거야 그래서 여기가 아파요 가슴 쪽에 쓰려요 네 맞아요 그런거 있어요 저 있어요 살짝 있어요 의심해보는게 아니고 실제로 있네요 명이네 명이야 의사신가 먹고 바로 누우면 커피 많이 먹지마라고 커피 하루에 6,7살씩 먹어요 명이야 의사선생님이 계셨네 밥먹고 바로 잡았잖아요 바로 누워요 바로 누워 소가 돼 소가 돼 그럼 역류를 하기 좋게 만들었구나 소는 밥먹고 바로 그럼 일단 진행을 하세요 제가 좀 버려야될게 많아서 이게 후딱후딱 끝내죠 전가복과 마라롱샤 그게 저는 마라를 싫어해요 그쵸 새우긴하지만 저 새우 까먹기 귀찮아요 손에 묻고 양념있는 새우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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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 좋아 소화 잘 돼 하하하 트름을 하하 하하 가제래요 전가복은 뭔가요? 전복이랑 가제트 가제 가제 전가복이 뭐죠? 전 전 전복 전복 가지 가지 볶음 복어? 볶음? 볶음 전복 가지볶음? 어? 아 진짜? 근데 이 복이 이 복이야? 쌍기억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건 아니잖아 하하하하 그러네 쌍기억이 아니네 하하하하 근데 일단은 그 가제래요 마라롱샤가 음 아 전복이랑 해삼 아 해삼 아 해삼 아아 가지 아니라는데 가지가 아니야? 가지 개뻥이라는데 그래요? 전복도 안 들어갔는데 아 전가 모든 집에 복이 온다 야 검색해볼까? 아 내가 검색 우리 이것도 건들면 안 돼 아 어떻게 해야지 몰라 괜히 또 주인 없는데 건들면은 아 저기 나왔네 해삼, 오징어, 닭고기, 돼지고기 등을 넣고 볶아 만든 중국요리 아아아아 볶음인데 여러 가지를 넣고 맛있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럼? 진짜 그 복잡았대 어 맞네 맞네 저기 쓰니까 모든 가족이 행복하다 모든 가족이 행복하다 네 네 여기 좀 130만 유튜버 쓰는 데니까 네 예예예 가재가 좋아요 전복이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어 제가 롱샤를 롱샤 안 먹어봤습니다 정가복은 드셔보셨나요? 정가복은 먹어봤습니다 온 가족이 행복해지시던가요? 전혀 행복해지는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 저런 오히려 좀 불행해졌습니다 어? 불행해요 지금? 불행해요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네 뭐 한다고 정가복을 시켜 네? 탕수육이나 먹지 탕수육을 더 써놓으셨기 때문에 아 아 가재가 불행해졌어요 아 정가복을 시켜서 아 그러면은 이름과 맞지 않았네요 네 탕수육이 기본으로 깔려야되는데 탕수육 대신 정가복이 들어가면서 정가 정가 불복 아 정가부복 복이 없 복이 없다 많이 없어요 다리를 떨었나요? 그러면은 정가복으로 가죠 저도 정가복 좋은 것 같습니다 마라를 일단 안좋아하시고 정가복이 맛있는 것 같아서 중식우동대 어 제가 저런거 잘 못먹거든요 냄새나는거 근데 양꼬치 먹어요 진짜 양꼬치는 양꼬치는 먹을 수 있어요 세상 맛있어요 저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꼬바로도 같이 먹거든요 보통 꼬바로 여기도 많이 먹는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양꼬치 먹을 때 온면이라고 있어요 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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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면도 옥수수로 면을 반죽해서 만들거든요 오 그거 기가 막힙니다 네 무조건 추가해주세요 양꼬치의 온면이 또 찰떡궁합이고 국물이 뜨끈한데 매콤하고 아 맛있습니다 그래서 양꼬치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라는 데 가서 중식우동은 중식우동은 그냥 우동인데 약간 중식이다 울면이 조금 맑은 울면 네 그런 느낌이에요 건더기가 걸쭉하지 않은 그렇죠 그렇죠 전분을 안 넣는 네 중식우동 중식우동은 나도 먹어본 것 같아 그렇죠 양꼬치는 자라는 데 가서 고기 맛있는 데서 먹으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저거 이렇게 막 그 있잖아 돌아가는 기계 맞아맞아 딱 해두면 왔다갔다 하면서 네 그리고 여기에 또 같이 먹을만한 꼬부라고 있고 약간 그 같이 나오는 땅콩 맛속은 볶음 무친거 있어 양꼬치? 네 기본 반차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도 있고 이런데서도 뭐 준거 아까 위샹노스 신작노스 이런거 시키면 또 팝니다 그런것도 괜찮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온면이 최고가 아닐까 미칩니다 온면이 있는 거 아니야 뒤로가면 없을 것 같은데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왜냐면 온면은 따로 파는 거 못 봤어 이런데서만 먹어봤어 근데 이거는 양꼬치 맞죠? 이건 무조건 양꼬치죠 양꼬치요? 짬뽕 대 깜뿡인데 짬깡? 아 근본인데? 둘다? 어허 짬뽕도 맛있지 내가 또 방금 짬뽕 국물 먹었잖아 원샷 찼잖아 어땠어요? 아이 무조건 맛있지 깜뿡 국물은 저는 무조건 짬뽕 국물은 뭐 큰 하죠 근데 깜풍기도 사실 이런 맛있지 탕수육 다음 가는 인기 메뉴가 짬뽕기 요리 중입니다 그치 그치 깜뿡기는 되게 맛있기 때문에 단군님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어 짜장면을 하나 시켜놓고 나머지 사이드 메뉴로 짬뽕을 먹을 거야 깜뿡기를 먹을 거예요 아이 그건 아니지 왜 아니 그냥 둘 중에 하나 시켜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을 시켰는데 근데 짜장면 먹고 나면 느끼하니까 그 다음에 짬뽕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뭔 소리예요? 아니 본인 기준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보통 그렇게 먹어요 뭔 소리야 누가 짜장면 시켰다가 짬뽕까지 시켜요 혼자서 보통 그렇게 먹는다고? 아니 누가 짜장면을 다 먹고 어우 느끼한데 짬뽕 한 그릇 더 먹어야겠다 짬뽕 시킨다고? 아니 그럼 짜장면을 다 먹고 깜뿡이나 탕수육을 혼자 먹어요? 혼자서 하는데? 아니 같이 시키면 보통 면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나 더 시키지 누가 혼자 먹는데 짜장면 아니 요리를 혼자서 시키면 많잖아 근데 짬뽕은 양이 좀 적단 말이야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 깜풍이 더 먹지 누가 짜장 짬뽕을 시켰다가 둘 다 먹어요 그러면 짜장면에 볶음밥을 시킨 적 없어요? 네 혼자서? 네 혼자서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이고 짜장면하고 보통 그냥 차라리 짜장면이나 짬뽕을 하나 시키고 뭐 땅수육이나 깜풍기를 하나 시키지 음 짜장면 짬뽕을 혼자 다 먹으면 물론 그렇게 시키는게 일반적이지만 그냥 그냥 단품이니까 짝이 별로 많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봤잖아 짜장면 시킨 다음에 뭐 시킬거냐 콩카창 깜풍기 아 깜풍기 그게 일반적이에요 본인의 특이 케이스고 아 그렇죠 근데 짬뽕 둘 다 먹고싶을 때가 있으니까 요새 뭐 짬짜면 이런게 나오긴 했는데 그건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저는 딱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근님은 깜풍기?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니 본인이 물어볼 때 짜장면 다음에 뭘 먹을거냐 깜풍기고 짬뽕 대 깜풍기는 다른 문제죠 아 짬뽕 대 깜풍기는 다르지 그치 이거는 그냥 하나만 우리가 먹을 때 배가 고플 때 그렇죠 아니 지금 짜장면과 어울리는 음식은 이게 아니잖아요 네 아 이걸 막 확 넘어가네 뭐예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먹으려면 전 짬뽕이죠 이게 깜풍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반찬 느낌이에요 간식 보통 이제 치킨을 먹으면 밥이 아니잖아요 간식까지는 아니거든요 요리 그러니까 약간 요리인데 그러니까 이것만 먹고 배가 차지 않는 느낌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되잖아 아 깜풍기 저 양 먹고 아니 그러니까 저걸 다 먹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간식 간식 치고는 좀 큰데 양이 많은데 양이 많은데 제가 이제 밥이 먹는 게 아니라 결국은 탄수화물이 들어가요 한 끼 식사다 그러니까 식사의 기준이 밥 면 그치 깜풍기는 짬뽕이나 짜장이나 볶음밥을 하나씩 시켜놓고 추가로 시킬 수 있는 메뉴지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렇죠 그 말을 한 거야 아까 어 근데 뭐 짜장도 하면 짬뽕 이거는 그냥 양만 많아지는 느낌이지 어 네 그러면 저는 짬뽕이죠 저는 식사 그런 거 그냥 다 떠나서 맛으로만 볼게요 그냥 맛으로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짬뽕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렇다 저걸 다 넣고 저거 뭐 매콤하게 얼큰하게 끓었다 그리고 짬뽕도 웬만하게 못하는 집도 그래도 그냥저냥 먹을만한데 저런 깜풍기를 못하는 집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깜풍기도 사실 맛 얻기가 힘들긴 해 맛있는 닭고기에다가 저거 그냥 저 소스 저렇게 했는데 맛 얻기 근데 저게 약간 비린내 못 잡고 약간 그런 게 있어 그치 저는 고기를 다룰 때 차라리 그냥 넣고 확 다 끓이고 그러면 맞아 맞아 약간 얼큰한 맛으로 뒤엎는데 요거는 살짝 고른 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반대 반대 짬뽕은 비린맛을 못 잡는 데가 꽤 있어요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짬뽕 맛없는 짓이 많아 어? 그래요? 짜장면은 드문데 짬뽕은 해산물 이런 홍합 같은 거 손질 잘 못 해가지고 넣으면 어? 그래요? 냄새 줄네납니다 어? 그래요? 썩은 뇌가 나요 썩은? 네 약간 냄새가 그럼 뭐? 그래서 짬뽕이요 맛있는 기준으로만 맛있는 거 상급으로 본다면 전 짬뽕이죠 짬뽕에는 밥도 말아 먹을 수 있어 모자라면 근데 짬뽕이는 다 먹고 나서 모자라다?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물이 아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야 깐풍기 하나 시킬 돈으로 이거 세 개 시킬 수 있어 두세 개 가성비로 한다? 거기다가 밥도 말아 먹을 수 있어 짜장도 밥 비벼 먹을 수 있어 그럼 짜장 1위에요? 벌써 우승선언 하신 거예요? 짬뽕이죠 왜냐면 짜장면에 밥을 비벼 먹는 건지 말아 먹을 수가 없잖아 한국인은 이 탕국 이게 또 그럼 짬뽕이 1위네요? 짬뽕보다 비싼 음식 이제 비싼 음식이 다 탈락이네 앞으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지금 상황을 두 개 얘기하는 건데 너 왜 그러냐 짬뽕 네 짬뽕 하겠습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입 먹고 땡이면 이건 좀 그래 안 그래 쌉사리더스 쌉사리더스 자 어 쟁반짜장 대 깐쇼새우 칠리새우 만승 뭐 하세요 어떤 거 하세요 깐쇼에요? 쟁반이에요 이거는 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했습니다 쟁자죠 쟁자 동의합니다 짜장 들어간 거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깐쇼새우와 칠리새우인가요? 뭐 두 개 다 깐쇼 칠리 그니까 나는 칠리 소스가 약간 쎄 어 좀 안 어울리는 게 은근 있더라고 아 그쵸 칠리 탕후 수육 이런 것도 은근히 조금 언밸런스 약간 좀 느끼니 조금 엇나갈 데가 있어 칠리새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 픽으로 갔을 때 아름다운 아름다운 짜장 들어가고 탕수육 들어가고 그 다음에 써드로 들어갔을 때 아름다운 세컨드 어렵다 세컨드 어려워요 두 번째도 어렵다 맞아요 저도 쟁반으로 갑니다 쟁짜죠 저는 쟁반 짜장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짜장면을 먹으면 약간 부족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쟁반 짜장은 해물도 저거 보면 다양하고 씹는 이게 골라먹는 맛이 있어 약간 어 부대볶음 같은 거 먹을 때 약간 이런 햄이나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면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비벼먹죠 오 마지막에 밥 비벼먹기 좀 맛 쟁반 짜장이 보통 2인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맞습니다 아 좀 많아요 저거 양 크잖아요 저거는 1인분이에요 참고로 쟁짜가 그냥 짜장보다 훨씬 맛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먹는 게 귀찮다 저는 그냥 짜장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아 진짜 전 쟁반 짜장 전 쟁짜보다 그냥 짜장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저 돼지특 항상 부족하다는 제가 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어떤 어떤 김보통님이라고 네 돼지특 항상 부족한 이분은 돼지특이라고 계속 치네요 돼지특 돼지특 아 저게 한 번이 아니에요 아 여러 번 아셨네요 네 10분 밴 형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10분도 은근히 길어요 이게 연구배는 좀 과해요 저 정도는 그리고 이게 되게 치명적인 게 임시차단이 한 번 1회 적히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 악질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게 가중처벌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연로 카드 같은 거네요 네 저는 그냥 막 다 밴인데 10분 밴 이런 걸 몰라요 그냥 밴 할 줄만 알아요 아 그래 이거는 돼지특이라고 한 거는 그쵸 엄중하게 설마 제 얘기인가요? 아니 모르죠 아니 누구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돼지특이라고 했어요 그냥 돼지특이라고 했어요 그 길에서 다 악질인 거예요 그쵸 그러네 흠 저는 쟁짜 쟁짜 저도 쟁짜로 갑니다 쟁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아까 나 샤오롱바오 누룽지탕 어후 어 이게 왜 나왔지? 64강인데 어떻게 아까 나왔지? 아까는 딤섬 아까는 딤섬 우리가 얘기할 때 샤오롱바오 샤오롱바오 얘기를 했었고 아까는 딤섬 다른 게 뭐지? 이게 약간 딤섬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샤오롱바오가 있어요 샤오롱바오는 약간 말아올린다 이렇게 불꽃처럼 불꽃슈처럼 욕이 승천하는 느낌인가 샤오롱바오 특 도근직 호텔 뷔페에서 잘 안가져간다 그러니까 맛있는데 후순이 후순이 밀리면서 잘 안먹는다 호텔 뷔페는 그 약간 그 ziemlich 그런 곳볼에 이런 걸 먹으면 아깝다 다른 것을 먹으려면 인터넷 내가 나중에 와이프가 부 deja 가면 그런 뷔페가면 제가 제일 먼저 집는 게 그 겉절이 김치 거든요 겉절이 김치부터 일단 올려요 제 젠바ений 겉절이 김치부터 짚는 사람 맛있어요. 제가 겉절이 김치 좋아해서 그리고 와이프가 이런데 와서 그런 것 좀 올려놓지 말라고 먼저 먹지 말라고 한식이 은근히 잘 안 팔려요 저는 그냥 입맛에 막는 것부터 고르거든요 밥도 잘 안 팔려요 보통은 이제 뭐지 회나 초밥 이런 거 스테이크 그런 거 먹는데 볶음밥도 잘 안 팔려요 상하게 안 팔려요 아무리 맛있어도 만두도 만두도 좀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일단 안 들쳐 잘 들쳐서 또 집어야 되고 귀찮으니까 또 안 집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먹은 배차 밀가루 반죽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밀가루를 좀 약간 불피해나 이런 거 먹을 때는 밀가루를 좀 채우기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누룽지탕은 어때요? 저는 좋아해요 저는 이것도 좀 써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것도 약간 술안주 느낌 아닌가 근데 이게 되게 좀 스페셜한 게 중국 메뉴에 이렇게 한국 입맛에 잘 맞는 게 많이 없어요 누룽지탕이 구수하고 생각보다 덜 느끼해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 시켜놓으면 국밥처럼 먹을만합니다 중국 음식에 은근히 국물이 없기 때문에 요리에서는 저걸 시켜가지고 국물을 같이 섭취해주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죠 저는 누룽지탕 저도 누룽지탕 저도 누룽지 몰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왔는데 위샥러스 어향육사 그리고 크림새우 저는 먼저 말을 해도 될까요? 크림새우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무슨 기억이죠? 예전에 몇 년 전에 트위치 방송 중에 공혁준씨랑 먹어드립니다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국집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돈을 다 대주고 하니까 비싼 맛있겠다 혁준님이 이제 크림새우를 먹고 싶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가격이 한 5만 얼마 정도였어요 근데 5개인가 6개 나왔어 아 근데 마요네즈 범벅에다가 준네 맛없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크림새우가 근데 이름이 왜 크림새우에요? 크림을 넣어서 크림으로 버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상한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크림새우를 비싸서 사실 중국집의 메인얘기가 아니잖아요 저거는 그 뒤로 안 시켜먹어봤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크림새우는 좀 장난질이 같았어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크림새우를 혹시 그게 조그마해서 그러지 랍스터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 새우였어요 맞아요? 네 어 맛이 없었어요 거기는 은근히 양이 적긴 해요 큰 새우 몇 덩어리 있어서 크림새우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네 좀 느끼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안 좋아해요 어향육사를 다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어향육사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여행대학 때 조선족 직원분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딱 세개인가 외웠어요 그중에 하나가 아까 찐짱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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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한 위샹노스 위샹노스 이거 두개가 한국이면 제일 잘 맞고 맛있을 거다 찐짱노스 그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거 먹어봤거든요 네 밥반찬으로 기가맞게 아 기가맞게 어 일단 네 글자 어 어향육사 네 음 저는 그러면은 그 종수씨 의견을 따를게요 아 네 저도 크림새우 자체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왼쪽을 안 먹어봤는데 크림새우 쪽으로 일단 가 아 가 아 네네 두표죠 네 위샹노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저게? 빙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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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뭔지 네 뭐예요? 호민이형 만화인데 모르세요? 혹시? 예?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호민이형 만화 제목 모르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빙탕으로 아예 안 들어볼 수는 없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아예 안 들어볼 수는 없어요? 아예 안 들어봤어요 아 난 몰라 난 알아 호민이형이 한 몇 년 언제 했는데 네이버에 그거 아니 근데 제가 데뷔인데 비록할 수가 없네요 네이버 웹툰에서 했는데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요 네이버 웹툰은 안 봐요 그래도 한 번은 지나가면서 2만 년 시리즈 안 봤어요? 아니 그 아까 그거는 그냥 2만 년 시리즈 선거의 표정 안 봐 그냥 아예 네이버 아 안 봤구나 아니 웹툰 자체는 안 봐요 그냥 제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표정관리가 안 돼?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웹툰 자체는 안 봐요 아 웹툰 안 봤구나 아니 저는 괜찮은데 이제부터 호민이형한테 이제 하나 찍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아니 그냥 아니 그러니까 호민이형만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본다고요 웹툰을 아 그냥 안 본다고 아무것도 안 봐 아무것도 안 봐요 음 나는 아무것도 안 볼 때인데 호민이형 인스타 친구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언팔잖아요? 연재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갔다고 썬 하셨는데 아 빙탕으로 요게타임 하면서 아 그래요? 네 그 제목 그 만화 제목이 빙탕으로예요? 네 웹툰 제목이 빙탕으로입니다 음 근데 솔직히 빙탕으로 맛없어요? 아니 근데 주호민 작가님도 저 뭐 아프리카TV 놀리고 하는 거 안 보시나요? 어? 그러네 그렇게 따지면 아프리카 뭐요? 제가 뭐 리그 중계하는 거 안 보시잖아요 통칠까요 그럼? 근데 이제 인스타에 아프리카 중계한 걸 올리시나요? 올린대 올리는데요? 올렸어요? 네 그럼 뭐 쌤쌤이라고 하는데 네 예 당군씨는 쌤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호민 작가님 입장에서는 쌤쌤이라고 쳐줄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빙탕후루라는 것은 탕후루예요 탕후루 탕후루가 뭐냐면은 이제 과일을 설탕으로 이렇게 해서 얼리는 건데 빙 얼렸어 설탕으로 이렇게 한 거를 그래서 저게 그냥 디저트 왜요 왜요? 아니 너무 죄송스러워서 뭘 죄송해 아 진짜 근데 아니 충쳤다고 해도 죄송해요 아니 근데 웹툰 진짜 안 봐요 어떻게 다 봐 아니 진짜 웹툰 진짜 안 봐요 재미없어서 안 보는 거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안 봐요 그러니까 웹툰이 재미없어요 그냥 안 봐 아니 웹툰은 안 봐 그냥 웹툰이 재미없으면 웹툰 안 깔려있어 네이버 웹툰 안 깔려있어 저는 웹툰 자체를 안 봐요 그냥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봤는데 아니 그냥 안 봐요 이게 그 조임 작가님이요 신과 함께 를 안 봤다고 하면은 허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아니 신과 함께는 그 연재될 때 안 보다가 나중에 제가 만화빵 가서 봤어요 한 번에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른다고 해도 그냥 허허허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이제 빙탕으로는 본인이 좀 내심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앞의 손가락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뭐 어차피 뭐 안 보는데 뭐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안 보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쐐기를 박으면은 좀 뭐 그런 건가? 그니까 뭐 병건 씨한테 에휴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그냥 허허허 하는데 아닌가? 비유가 좀 이상한가? 아무튼 빙탕으로 이제 알았으면 됐죠 저게 빙탕으로에요 이게 그 빙탕으로 그 만화 내용은 요게 얘기에요 요게 얘기 재계주의 이제 좀 그 좀 그 해석판 약간 그 좀 새롭게 좀 해석한 버전? 느낌? 저거 근데 빙탕으로가 너무 셔요 저는 근데 무슨 이야기에요 빙탕으로가 만화가 요게 잡는 내용이에요 아 요게 저거 너무 셔 단맛보다 신맛이 너무 심해서 난 못먹겠던데 전 안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안 보지 저도 제가 아는 빙탕으로는 웹툰 빙탕으로 밖에 없어요 먹어보진 않았어요 봤어요? 내용 알아요? 다 봤어요? 매일 봐요? 이미 귀한 도사 알아요? 누구야? 거기에 귀한 도사 배추도사 무도사관 알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귀한 도사를 모르는데 모를 수 있죠 여연 여연? 여연 그게 뭐야? 여자 연애? 조그마한 그 꼬마의 이름이 여연이 여연 네 근데 어향가지는 맛있어요 어향가지 맛있죠? 가지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중국요리에 많이 들어가는데 저게 밥반찬으로도 밥도둑입니다 어 네 어향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 어향가지가 빨리 넘어가죠 어? 삼선볶음밥 vs 고추잡채 그래 꽃빵은 저렇게 먹어야지 이건 아시죠? 삼선볶음밥은 알죠 고추잡채는 호민이 형 또 작품인데 아시나요? 뻥치지마 진짜 너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이거 나쁜 새끼네 뻥치지마 진짜 돌이킬 수 없거든요 눈치는 빨라 아 진짜 자 저는 삼선볶음밥 저도 삼선볶음밥 고추잡채 맛있는데 맛있는데 저거 보세요 중국집의 삼신기죠 짬뽕국물 볶음밥에 짜장 저 근데 그 삼선볶음밥에 검은색 이렇게 된거 저거 뭐지 저거? 저거 해물 저거요? 해삼인가? 해삼 저거 안좋아요 이거 해삼 안좋아요? 네 저거 빼고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먹어요 삼선볶음밥 근데 빼면은 0.1초 안에 없어져요 왜건줄 알아요? 종수가 집어가거든요 무슨소리에요 제가 아 난 안먹으면 0.1초 안에 사라져 종수가 음 맛있네 왜 안먹냐 왜 안먹냐 안그래요 이렇게 저는 이 삼선볶음밥이 중국집의 완전체라고 보는게 짬뽕짜죠 완전체다 볶음밥이 다 있어요 중국집은 이 새끼 먹으면 입의 맛을 알 수 있거든요 네 이건 너무너무 좋은 메뉴에요 아 너무너무 좋은 메뉴다 네 삼위일체입니다 진짜 달달한데 매콤하면서 같이 좀 보조를 해주면서 볶음밥의 고소한 맛 달고 고소하고 사실 여기서 만드는 중국집에서 파는 짬뽕이 짬뽕 국물 저걸로 따로 만들지 않을거잖아요 네 짜장도 이걸로 짜장면 만들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두개 먹으면 짜장면과 짬뽕의 맛을 가늠이 돼요 그쵸 그리고 뭐 여기다가 이제 우동 생면 같은거 넣어가지고 짜장면 짜장우동으로 짬뽕우동으로 먹을 수 있죠 우동면 싸워도 되나요? 싸... 싸대기 맞죠 아 직접 매니저 시켜 먹을 때 아니 그 배달했을 때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넣어서 먹으면 그... 업장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쵸 그쵸 상도가 어긋나죠 고추장채는 맛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땡겨 나는 물론 맛있는데 나도 안 땡겨 삼자로 갈까요? 삼자? 아 삼복삼복삼복 팔보채 대 물만두 아 물... 저는 말씀하세요 저는 말씀하세요 물만두는 제가 이제 양꼬치집 자주 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양꼬치를 먹으면 무조건 서비스로 물만두 한 접시로 주세요 그 양꼬치 먹을 때 먹는 물만두가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오... 이미 그 양꼬치도 이제 그냥 양꼬치랑 마라 양꼬치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같이 번갈아가면서 구워서 먹는 와중에 서비스로 나오는 물만두를 안에서 먹어주면은 이... 쥬시한 게 음... 싹 퍼지면서 음...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이 양꼬치가 아래 깔아져가지고 물만두가 계속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물만두가 땡기네요 팔보채보다 동의합니다 네 전 물만두 팔보채는 비싸고 고급 여러가지 뭐 여덟가지 보석 이런 무료 느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덟가지 보약 근데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저는 그냥 물만두의 저 부들부들한 맛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음식이 거창해요 팔보채 불도자 응 뭐 무슨 저게 근데 막상 거창한 것 같은데 중국말이니까 거창해까지 들리는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중국말이 원래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해도 사자손 것 같고 느낌이 우리가 느끼기에 그냥 별거 아닌데 저는 팔보채를 먹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무슨 느낌이죠 여덟가지 좋은 재료를 넣었는데 너무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요 너무 어우러지지 않는다 예예 시너지가 않는다 그냥 약간 서로 내가 채우고 내가 치우고 다 주인공 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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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를 살짝살짝 데쳐가지고 그냥 그냥 그 본연의 맛을 살렸는데 그럴거면은 다 캐리돌이다 응 삼국지로 치면 군웅할거 어 맞아 맞아 다 내가 짝이다 다 호날두 메시만 있는거네 군주만 모여보여 반동탕 연합군 부스케치도 있어야 되는데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 전 그런 느낌이라서 아 저는 물만두 저도요 물만두가 썩썩 잘 들어가요 물만두가 팔보채랑 붙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어허 마파두부대 송화단 아 송화단은 그게 뭐야 계란 저거 계란이라고? 지금 약간 발효시킨거 아니야? 뭐야 이게? 계란을 약간 저거 양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계란요리 계란짱? 뭐 그런가? 계란장 같은건가? 요게 요게 약간 그 발효시킨 맛이 나요 오리알이라는데? 아 오리알 오리알 계란 아니었어요? 썩은 썩? 삭힌 오리알? 요거 요거 음식점에서 이제 그 제가 갔던데는 모든 요리에 요거를 하나씩 껴줘요 약간 뭐 탕수육을 시키면 아니 뭐 뭐 시키는 동파육을 시키면 이게 한 두개 세개가 들어갔어요 사이드 메뉴처럼 어? 같이 넣어줬어 지난번에 우리 먹을 때 그 해파리 냉채 있었어요 얇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맛있었어? 이거 저는 그냥 그래요 그냥 무맛이에요 무맛 향만 좀 독특하고 치두부 같은 느낌은 아니죠? 전혀 아 그거보다 먹을만해요 그건 절대 아니고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제가 먹은 데는 소프트하게 했어요 살짝 살짝 발효 그럼 얹은거 저는 마파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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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파두부가 약간 사천요리인데 매콤하잖아요 매콤한데 두부가 들어가면 이게 중화되거든요 맛이 절유하게 맞아요 그래서 중화요리인가? 네 그렇죠 오 괜찮다 그쵸 중화가 되니까 뜨끈한 밥에 끼얹어서 먹으면 또 기가 막히죠 자라는데는 두부들하고 이 두부가 이제 솔솔 넘어가거든요 마파두부 그럼 마파두부로 가나요? 저는 마파두부 마파두부 우중씨는? 제가 송화단은 안먹어봐서 그럼 마파두부 근데 또 마파두부를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음 저는 두부는 무조건 두부김치 저 좋아요 제가 그런거 좋아하네 세상에서 한식 제일 좋아하는 사람 맞아요 난 이렇게 이긴해요 아우 좋네요 제가 뿌듯하네요 한식 홀트컵에 할거야 그니까 그럼 환장했을텐데 나도 한식을 좋아해 눈까지 돌아가가지고 그냥 아 그런거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마파두부도 먹어봤습니다 내국가서도 한식만 먹고 맞아요 그니까 그런 내국 태국에 진짜 여러분들 삼겹살 맛집이 있습니다 저는 마파두부 자 마파두부 마파두부 두표가 나왔는데 저는 일단 정해진 상황에서 고르자면은 송화단은 한두개 먹는게 맛있던데 난 뭔가 여러개 먹으면 좀 물린다? 뭐 여러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같이 아까 말한것처럼 요리시키탄 두세개씩 껴줄 때 먹어봐가지고 그때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저는 이거 맛은 송화단은 제 느낌은 맛은 안 나요 그냥 근데 약간 그 씹히는 식감이 곤약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나가지고 영양갱? 젤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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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것도 젤리같이 생겨잖아요 네 딱 그 식감으로 먹는 느낌이지 뭐 맛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어 자 맙 패드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4강 마지막 양장피데 양장피데 여우타오? 여우타오? 빵이야? 저거 처음 들어보네요 여우타오 약간 뭐 바게뜨가 바게뜨 같기도 하고 여우음식은 아닐거야 여우국이 아닐거 아니야 그렇죠 여우국이나 빵 같은데? 검색해볼까? 중국식 꽈배기 같은거라는데? 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먹어본 것 같은데? 중국식 꽈배기 여우타오 오우 아 튀기는거네 마냥 꽈배기네 꽈배기같은 느낌이네 여기에 또 있을겁니다 남울키에는 없는게 없어요 유타오? 유타오 아 뭐 이제 소스 찍어먹는 거 오우 맛있겠는데요? 맛있겠다 중국식 꽈배기네 양장성 항저우지방에서 여우타오라고 부른다 여우타오 유타오 유타오 도넛이나 꽈배기 소금기가 있는 남성시대에 진혜에 대한 증오심을 담아서 진혜 부부의 인형을 빚은 후에 때린 다음에 반죽해서 꼬아서 기름에 넣고 튀겼어요. 아 누군가를 인형 막 바늘 꼽듯이 만든 거구나. 때리고 꼬고 넣고 기름에 튀겼어요. 유태오. 귀신을 튀겼다. 아... 좀 무서운 음식이네요. 유작회 뭐 이렇게 있는데 진혜는 되게 네임드거든요. 간신의 대명사예요. 사실상. 이게 그 남성 그 사조영전에도 나와요. 실제 그 김용 작가님 소설에도 나와요. 악비를 죽여서인데 이때 남성시대에 이제 좀 약간 악비가 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나라 상대로 굉장히 잘 막았는데 진혜가 이제 자기 이제 그 영향력을 위해서 악비를 모함으로 죽여버렸어요. 억울하게. 그래가지고 남성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힘들어졌다. 힘든다 남성.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스토리가 있는 음식이네. 스토리는 있지만 맛은 모르겠다. 음식은 또 스토리가 중요하니까. 밀가루 튀김 느낌이죠? 빵튀김? 빵튀김? 빵튀김. 근데 양장피 먹을래요. 맞아요. 저는 여우터. 저는 양장피. 여우터요? 네. 저는 뭐 소신발언이니까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꽈배기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아 저는 그 뭐라 그러지? 양장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안산의 그 다문화 거리에 그 꽈배기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데 있거든요? 중국사람이 파는 거? 그거 막 설탕, 설탕 막 뿌려가지고? 그거 맛있거든요? 응. 그게 여우타오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꽈배기가 마법의 음식이네. 왜 이렇게 맛있냐? 저는 오히려 꽈배기는 달아서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따라따라. 약간 저게 짭짤했으면 좋겠어요. 소금 뿌려먹어. 근데 그래도 약간. 아까 소금기 약간 있다고 그랬어요? 약간 소금 음식. 양장피로 가겠습니다. 양장피고? 양장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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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강 끝났어요. 이제 16강이에요. 32강 끝나면 64강 끝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2강. 그렇죠. 한 번씩 16매치. 오케이. 금방금방 가죠. 금방금방 가죠. 어디 갈까요? 저는 멤버샷. 저도 멤버샷. 어? 전가복은 싫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올라갔죠? 아까 분명히 내가 안 올라가고 싶다고 하네. 아까 상대가 그거였어. 무슨. 무슨. 마라샤오. 마라. 마라롱샤. 없었어요. 본인이. 뭐 하고 왔어요. 근데 내가 정가복은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정가복으로 갔어요. 2대1이었어요. 마라롱샤가 너무 싫어요. 마라롱샤가 싫어요. 마라롱샤 왜 싫어요? 가재 아니야? 가잰데 너무 뻘겋고 그거 먹다보면 양념이 손에 묻어서 입에 묻고 먹기 힘들어요. 그럼 마라롱샤는 원래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라를 안 좋아해서. 제가 마라를 안 좋아해요. 마라가 들어간다? 무조건 탈락이에요. 마라롱샤. 한 표가. 네. 정가복. 오늘 웨드컵 마라먹었어요. 정가복은 내가 그. 탕수육 시키자고 어머니가 하면서 이제. 맞아요. 신청하신 게 있어서. 맹보샤. 맹보샤. 기스면대 마파도. 쏘맘픽. 쏘맘픽. 저는 기스면. 기스. 전하도. 기스면을 시키면 쏘맘이 항상 하는 말 있어요. 뭐죠? 좀 먹어봐. 맛있는 걸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진짜 안 먹는구나. 아니요. 그 쏘맘이 양이 적어서 다 못 먹는다고 먹어보라고 자꾸. 맞아. 제 와이프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자꾸 안 먹는다고 해도 먹어보래. 기스면 먹어본 것 같은데. 약간 되게 매콤하지 않아요? 응. 저는 마파두부. 아. 마파두부. 두부가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제가 결정을 해야겠네요. 마파두부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기스면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뭘 더 싫어하느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확 당기는 게 없어서. 마파두부밥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 숟갈까지 맛있다. 아. 마파가. 개인적으로는. 세 숟갈까지 맛있다. 소주 한 주로 아주 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난 좀. 난 물려 좀. 그럴 수 있죠. 기스면. 기스면. 기스면 맛있. 기스면. 유린기 대 양장피. 저는 이거 확실합니다. 유린기죠? 저도 유린기. 유린기입니다. 이게 확실한 고기가 없어. 그리고 양장피가 겨자 맛이 너무 많이 나요. 어. 나 그거 싫어해요. 겨자를 제가. 겨자 맛이 너무 많이 나요. 겨자를 싫어해요. 겨자랑 마라가 없어야 되네요 일단. 향이 좀 쎄요. 제가 냉면에도 겨자는 절대 안 넣어요. 그래요? 그럼 식초. 나도 나도 겨자. 식초도 안 넣어요. 전 그대로 먹습니다. 겨자를 싫어요. 저는 오히려 식초를 안 넣고 겨자만 넣어요. 어. 난 그 겨자가 왜 이렇게 좋지. 난 와사비 겨자 이런 겨자도 좋지. 어. 와사비도 싫어해요. 고추냉이도 싫어해요. 고추냉이도 못 먹어. 그니까 나는. 고추는 먹어. 해먹을 때 했죠. 그거를. 와사비만 따로 퍼먹어. 그래서 나는 회를 안 먹어요. 아. 나는. 초고추장에 먹어요. 나는 그냥 간장. 간장도 먹어. 거의 그냥. 걸어다니는 한식맨이네요. 초밥도 안 먹어. 초밥도 별로 안 좋아하고. 까다롭네요. 아니 까다로운 게 아니죠. 그냥 한식만 좋아해요. 한식을 좋아하는 거죠 그냥. 유린기 올리도록. 깔끔하죠 유린기. 알겠습니다. 아 물만두대 라조육. 아. 저는. 난 물만두. 물만두. 근데 그건 좀 감안해야 돼요. 우리가 탕수육을 먹어가지고 니즈가 없어. 아 맞아. 많이 죽었어. 물만두를 지금 좀 먹었으면. 물만두 너무 좋아요. 깔끔해요. 탕수육을 먹어놔가지고. 맞아맞아. 그건 있어요. 야조육이 좀 많이 기름져요. 네. 기름진 걸 먹었어 우리가. 고추기름이라. 저는 물만두. 음. 물만두. 저도 물만두? 난 물만두. 야 이게 타이밍이 좋네 물만두가. 물만두 너무 좋았다. 타이밍이 좋아요. 물만두가 아까도 만장일치로 올라갔죠? 그쵸. 네 맞아요. 물만두는 옳죠. 만두쪽이니까 우리가 좀 대중적인 게 세. 세긴 세. 짜장짬뽕 이런 게. 물만두들 맛없는 물만두를 먹어 온 적이 없어. 물만두는 맛이 어떻게 없냐. 그치. 그리고 이제 이게 물만두가 그 맛을 표현하기도 좀 좋은지. 냉동제품 이런 것도 되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지. 불도장? 마라샹궈? 저는 불도장은 안 먹었고 마라샹궈 먹어봤는데. 불도장. 마라는 일단 떨어졌겠네요. 불도장. 불도장. 마라샹궈 마라. 불도장이겠네요. 마라. 마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마라샹권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마라를 안 먹어봐서. 마라샹권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싫어하겠죠. 싫어하겠죠. 일단 기본소스가. 맛은 마라샹궈 더 맛있을 것 같아. 음. 근데 불도장 먹어보고 싶어. 하.. 이 마라샹궈 진짜 이건. 저거는 하나 시킨 다음에 세 끼 먹어도 되는데. 밥에다가. 그럼 마라샹궈 하세요. 마라샹궈 하세요. 먹어봤으니까. 저는 슈퍼패스 써서 마라샹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도장 안 먹어봤으니까. 아 근데 불도장 저거 약간 한약만 날 것 같아. 약간 꼼꼼한 그 맛. 슈퍼패스 하나씩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하나 올리고 싶은 거 하나. 아 좋아요. 대신 결승에서 쓰기 없어요? 결승에서 못 쓰지. 아 아꼈다가? 이거는 8강까지만 쓸 수 있도록. 아 오케이 오케이. 마라샹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불도장에 비껴나가면. 아 근데 마라가 붙어가지고. 일단 슈퍼패스. 유산슬 대 깐풍새우. 어? 이거 언제 나왔어? 나 간동안에 나왔구나. 깐풍새우. 저는 깐풍새우. 깐풍? 저는 깐풍새우. 저는 유산슬. 지금 튀긴 걸 먹어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중국요리가 보면은 저런 깐풍류 엄청 많아요. 그치. 근데 유산슬은 좀 이제 요리에서는 울명같은 게 있는데 그 약간 단품에서는. 요리 쪽에서는 좀 유니크합니다. 응. 유니크. 약간 좀 누룽지탕 느낌인데 좀 갯수가 좀 적어서 저 유산슬의 전분에 저 어떤 고소한 맛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깐풍새우는 뷔페에 깔렸을 때도 엄청 잘나가요. 잘나가죠. 근데 유산슬은 잘 안나가요. 안나가죠. 유산슬은 시켜먹어야 돼요. 하.. 저 유산슬이 선뜻 안가. 이게 진짜 써드야 써드. 써드. 깐풍도 사실 새우보다는 기. 깐풍기나.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걸로 먹지 깐풍 소스가 약간 좀 약간 카라멜 느낌 나서 굳음이 약간 딱딱하고 달달하거든요. 새우의 단맛에 그것까지 더해지면 조금 저는 과하지 않나. 저는 깐풍새우. 깐풍새우. 유산슬. 본인 선택입니다. 찜창민님. 깐풍 금방 물립니다. 유산슬이 막상 시키면 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산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슬로. 누룽지탕 대 딤섬. 누룽지탕이죠. 전 누룽지탕이죠. 아무래도. 딤섬은.. 슈퍼패 쓰시나요? 아니요. 안 먹는 사람 있어. 근데 누룽지탕은 안 먹는 사람은 더 못 먹어요. 난 누룽지탕. 만두가 더 맛있지. 딤선보다. 배가 불러도 누룽지탕은 좀 선이 가지 않나. 아. 개녹까지. 약간 후식 느낌으로 먹히죠. 딤섬이 맛있긴 한데. 누룽지탕으로 가죠. 어차피. 거의 만장이 치네요. 누룽지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슈퍼패스 하나씩 있으니까. 진짜 올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용하세요. 여기 좀 센데요. 볶음짬뽕 대 어향가지. 세요? 세죠. 난 볶음짬뽕. 어향가지 아닌가요?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품으로 먹기는 볶음짬뽕이 왔다죠. 근데 밥반찬으로서의 어향가지 너무 맛있습니다. 어향가지. 그러니까 가지가 제일 빛날 때는 중국요리에 들어갈 때 빛나는 것 같아요. 가지볶음 맛있네요. 맛있죠. 한식. 가지볶음 진짜 맛있네요. 한식 그 가지볶음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좀 별로 없어요. 어? 그래요? 은근히 없어요. 가지볶음 진짜 맛있는데. 저는 가지튀김도 좋아해요. 가지튀김도 맛있죠. 맛있더라고요. 양꼬치집에서 먹는 가지요리가 어향가지인가요?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어향가지 팔죠. 양꼬치집에서. 그냥 가지 뭐 있는데? 집에 가지? 어? 지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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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는 묻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튀기거나 하는 게 맛있는 것 같은데. 어향가지는 단품으로 먹기에는 조금 가지 향이 좀 세지 않나? 가지는 이렇게 묻혀가지고 축축 쳐지면은 좀 힘들어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럼 어향가지? 어향가지? 저는 어향가지. 어향가지. 너는? 저는 볶음짬뽕인데 어향가지니까. 저도 볶음짬뽕. 어? 그게 뭐야? 아까 어향가지를. 아니 어향가지 맛있는데 복짬? 복짬. 저는 복짬. 어 짬뽕. 세상에서. 아니 왜냐면 사격짬뽕을 제일 좋아하는 철면수심님이 국물도 맛있는데 면요리는요? 국물 없는 면요리들이 진짜 숙숙 들어가요. 팟타이.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볶음짬뽕. 볶음짬뽕인데 그냥 볶음짬뽕인데 차돌볶음짬뽕인데 차돌볶음짬뽕. 아니 근데. 근데. 님들아 잘 보세요. 님들아 나왔다 님들아. 차돌박이를 올려서 맛없는 음식 없어요. 어향가지 위에 차돌박이를 올려도 맛있어요. 아 그렇긴 한데. 차돌박이. 안 어울리는 것도 있죠. 짜장면에 차돌박이. 맛있죠. 맛있어요? 저 실제로 차돌짜장면 먹어봤어요. 차돌박이 맛있을 것 같다. 라면. 맛있죠. 맛있다. 차돌라면 맛있다. 마요네즈. 어. 마요네즈. 맛있어? 마요네즈 맛있어요? 마요네즈 맛있을까요? 차돌김치찌개도 맛있겠는데. 맛있죠. 김치찌개에다가 구운 차돌을 그냥 싹 올려놔. 햄버거. 차돌박이. 어떻게 맛이 없냐. 차돌박이. 다른 번 차돌하고 차돌박이 추가하는거잖아. 차돌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차돌박이. 괜찮아요? 좋죠. 오이 냉국 차돌박이. 이런건 딱 봐도 아니잖아. 오이 냉국 차돌박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차돌 아이스크림. 차돌 커피. 차돌 커피. 차돌 커피. 좀 아쉬긴 하다. 뭐 안 어울리는 것도 있네. 차돌박이. 근데 이 볶음짬뽕은요. 약간 매콤하잖아요. 여기에 차돌박이. 기름진 차돌박이가 올라갔을 때. 같이 먹으면 무조건 맛있어요. 왜케 좋아해? 나 그냥 저런게 웃겨. 아 나는 저렇게. 시청자들 왜이렇게 웃기지? 차돌 아이스 아메리칸. 너무 웃겨. 차돌 식혜도 있고 뭐 이렇게 하네요. 차돌 식혜도. 슬러시도. 슬러시도 있고. 차돌 슬러시. 차돌 가라앉아야 돼요? 네. 얼렸다가. 아 근데 나는 저 볶음짬뽕에. 차돌이 올라가면서 맛있을 때. 저도 생각해보니까 맛있겠네요. 그쵸. 이게. 차돌이 치트키오였네. 얼마나 맛있지. 차돌 스무디. 차돌. 차돌이란 게 약간. 그 이름도 약간 좀. 뭐랄까요. 웃기지 않아. 유머코드로 괜찮지 않나. 차돌 이게. 약간. 뭔가 장난. 약간 장난기 있어. 차돌이 되게 딱딱한 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차돌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만 차돌만 쓰잖아. 아까 뭔가 차돌이. 약간 재밌어요. 어감이. 재밌어. 재밌어. 짬뽕도 이게 된소리가 두 개가 이어져서. 짬뽕. 짬뽕. 그쵸. 호감이 이게 약간 치트키야. 호감이 치트키야. 차돌. 차돌의 짬뽕이 결합되면은. 약간 치트키야. 자. 볶음짬뽕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볶짬. 자. 군만두 대. 어우. 어렵다.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인 음식의 대명사나. 고급요리의 대명사입니다. 완전. 저는 이거 확실해. 사진 너무 잘 찍었다. 동파요리. 너무 이뻐. 저는 제가 중국에서 먹은 요리 중에 손가락이 꼽히는 것처럼. 세 손가락이 꼽힙니다. 동파요. 정말 맛있습니다. 요 층이 참 찰지거든요. 요기는 엄청 부들부들하고. 너무 맛있어요. 요 층이 너무. 골 때리게. 쫄깃쫄깃하고요. 제 껍데기 부분이잖아. 껍데기는 진짜 맛있지. 오래 삶아가지고 약간 갈비찜 녹이는. 그러니까 입에도 녹아요. 그냥 그냥. 부드럽게. 동파요. 인가요? 군만듀? 만두. 제가 만두 한 장 하는데. 만듀? 동파요. 만듀? 고민 좀 할게요. 고민 좀 하세요. 고민 다 끝나면 알려주세요. 만듀? 동파요? 만듀? 그래도. 만듀? 동파요? 육. 만두? 두. 저는 공. 그래도 동파요. 맛을 치면 맛의 최고점. 그럼 두 표가 나왔기 때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고점이 중요하니까. 아. 도상면대 삼선볶음밥. 하. 이거는. 뭐. 삼선볶음밥이죠. 저도 삼복. 동의합니다. 삼복으로 갑시다. 이게 지금. 하. 이게 너무 치트키인 것 같아. 너무 치트키예요. 결승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저도요. 나랑 볶음밥에 짬뽕 국물 주는 건 진짜 치트키라고 봐요. 너무 좋아요. 평범함에 좀 더 화려함을 더했다. 와. 이것도 너무 어렵다. 토개탕 대 북경오리. 아까 그. 전기통닭구이. 어. 비싼 전기구이. 비싼 전기구이. 약간 럭키한. 그리고 안에는. 오리 훈제를. 오리 훈제 같은 느낌. 그거를. 두 개를 한 요리로 같이 먹을 수 있다. 껍데기는 전기구이통닭. 안에는 훈제요리. 그리고 설탕에 찍어 먹는다. 음. 약간 지금 보니까 저 빨간색 리본 안에 있는 거. 약간 말 머리 같지 않아요? 저거 오리머리. 오리. 머리 진짜 머리야? 오리머리잖아. 진짜 머리야 저기. 오리 머리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비틀어 놓은 거잖아. 어. 진짜 난 다리인 줄 알았어. 어이. 저게? 그. 조수씨. 그. 이거는 오리. 이. 불입니다. 오리머리. 어 그러네. 어우 징그러워. 눈물에 쳤어. 먹잖아. 먹죠. 누가 징그러운 거야? 이걸 징그러워하는 종수씨가 징그러울 수 있어요. 기껏해서 죽어가지고 맛있게 됐는데. 어? 이 오리는 죽고 싶지 않았을 텐데. 종수씨. 어우. 기껏 죽어줬더니. 머리. 징그러워. 저러면서 막. 어우. 막 당기고. 찢어 먹을 거면서. 기껏 죽었더니. 저는 북경오리. 이거는 사실 뭐. 응. 북경오리. 저도 북경오리. 있죠? 아니 근데 이게 토마토 계란탕이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맛있어. 하필 북경오리랑 붙었네요. 북경오리 안 드셔보신 분 계세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비싸거든. 꽤 있지. 왜냐면 흔한 음식은 아니야. 막. 자기가 찾아가서 먹는 게 아니면은. 그렇지. 심심한데 북경오리나 먹을까. 동네. 동네마다 있는 또 음식도 아니잖아. 맞아 맞아. 예를 들면 뭐. 족발 이런 건 동네마다 있어도. 심심한데 먹어볼까. 뭐 피자같이 이렇게 먹을 수. 접근성이. 그런 게 아니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럴 때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기구이 통닭하고. 오리온제를 같이 사셔가지고. 껍데기부터. 전기구이 통닭을. 껍데기만 먹고. 맛이 비쌀 것 같긴 한데. 근데 설탕을 찍어 먹어야 돼요. 껍데기를.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다르진 않아. 사실. 그리고 앞에서 막 요리해주고. 또 막 이렇게. 그 느낌도 있고. 비쥬얼이 환상적이지. 근데 비쥬얼은 미쳐요. 맛도 미쳐. 나는 맥주랑 먹었을 때 제일 맛있는 안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근데 내 기억에는 확실히 맛있었어. 나도 베이징에서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어. 이게 맛없냐. 아니죠. 전기구이 통닭 맛없어요? 맛있잖아요. 5년째 맛없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왜. 저는 전기구이 통닭을 안 먹은 것 같은데요. 어? 그 3마리에. 천원. 만원. 9,900원. 그래서 안에 찹쌀 들어갔고. 그 전기구이 통닭이 뭐냐면 겉에는 바삭하거든. 근데 안에는 그냥 삼계탕 고기 먹는 느낌이야. 오 진짜. 약간. 겉에. 그리고 살이 몇 개 없어요. 이렇게 작은 닭을 써서 3마리에 그거랑. 옛날 통닭. 껍질이 진짜 맛있어. 겉에는 진짜 맛있어. 그 바삭바삭한 게 껍질이 진짜 지대로야. 기름도 쭉 빠져가지고. 안에 찹쌀 들어가죠. 찹쌀. 살짝 들어가. 대추 있고 막. 내 스타일은 아닌데. 옛날에 그 말이 있었어요. 그거보다. 찹쌀이 들어간 게 더 싸다. 아. 왜요? 삼계탕을 하려다가. 이제 안 만들어져가지고. 싸게 떼와가지고. 전기구이 통닭으로 만든다. 그거보다. 이런 괴담이 있었어요. 비둘기 고기란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런 것도 괴담이죠. 그건 괴담이겠지. 그건 너무 다르지 않나. 비둘기랑은. 구조가. 비둘기. 내 생각인데요. 비둘기라 하면 더 단가가 비싸시지 않을까. 잡기 어려우니까. 비둘기는 다 자연산일 텐데. 아 그러네. 양식이 없네. 그래도 힘들지 않나. 그리고. 굳이 그걸 잡으러 달릴 이유가 없잖아. 팩트는 노게라고 하는. 아 늙은 닭. 폐닭. 근데 이제 폐닭이라는 게 못 먹는 닭이 아니래요. 아 그럼요. 상품성이 없는 닭인가. 어 좀 약간 퍽퍽한 닭을 폐닭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맛없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닭이고. 패스다크. 폐닭. 아 폐닭 그거라고 들었어. 안 낳는 닭인데. 이제 끝난 거. 수명을 다 한 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알 낳는 닭이라서 고기 먹는 용의 닭이 아니라. 육질이 별로구나. 이게 메리트가 좀 덜 있는. 그런 닭이라고 들었어요. 약간 질기다. 조금 질기다. 자 보면은. 북경어리 올리도록. 북경어리 좋아요. 그랬으면 닭이 엄청 클 텐데. 어 그러네. 정기구이 통닭은 작거든요 또. 맞아. 뭔지 모르겠네. 약간 반 자르나. 가로로. 나중에 한번 모셔보죠. 누굴요? 정기구이 통닭 하시는 분. 모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상일동 앞에. 가끔씩 계시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혹시 그. 의향 있으신가요? 응. 쟁반짜장 대 볶음밥. 아. 저는 정했어요. 저도요? 저도 볶음밥. 저는 쟁반짜장. 볶음밥 쟁반. 한 표 한 표? 네. 제가 골라야 되나요? 야 이거 볶음밥.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삼선볶음밥이 있었고. 저는 저게 싫어요. 볶음밥에. 양배추 썰어가지고. 저게 포인트인데. 나는 왜냐면. 케첩을 진짜 싫어해요. 아. 근데 저게. 짜장이랑 섞이는 순간. 너무. 이게. 배달이 오면. 약간 섞여있거든요. 난 그 부분을 덜어내야 돼. 먹기 싫어서.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 요. 저게 포인트야. 요게. 어. 돈까스 옛날에도. 아. 맞아맞아. 하나 이렇게 줘요. 딱 한 젓가락 딱 들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 이게. 은근 꿀 맛이에요. 아 그래요. 나 저거 줄 때. 케첩 말고. 이상한 소스 같은 거. 막 있어. 새콤한 초록색 소스 막 뿌려주는 게 있어. 돈까스 전에. 엎어버리고 싶어 그냥. 저는. 그거 소스 때문에. 맛있는 돈까스까지. 아 그러니까. 저기 케첩이 포인트인데. 그 양배추에는 케첩이거든. 되게 산뜻한 소스 말하는 거지. 어. 나 그거 싫어해. 너무 싫어. 이게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게. 아니면 고소한 거. 아. 그것도 싫어. 그냥 케첩이야. 모든 간에. 마요네즈도 싫어. 짜장에 계란 볶음밥이 있는데. 저기에 저런 게 섞이는 게 너무 싫어. 예전에 배달에 왔을 때. 저게 소스랑. 저기 좀 섞인 적이 있어요. 막 흔들리다 보니까. 짜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섞여버려서. 먹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밥만 끊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양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그냥 꾸역꾸역. 저. 밥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가서 먹었어야지. 어. 맞네. 배달음이 섞으니까. 아 근데 난 저거 양상추가. 아니면 거기. 요청사항에. 섞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케첩을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핫도그 먹잖아요. 저는 케첩 뿌려주지 마세요. 알아내면 그냥 자동으로 뿌려주거든. 근데 뿌려져 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긴 먹죠. 어렸을 때 안 먹었어요. 어렸을 때 뿌려져 있으면 옆에. 누나 하나 이렇게 먹으라고 주고. 전 안 먹었어요. 설탕만 이렇게. 아니면 그냥. 그냥도 맛있지 핫도그는. 핫도그. 그럼 이제. 제가 만약에 옆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다 빨아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든다고.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옛날에 떡볶이 같은 거. 어른들이. 다 빨아가지고. 매운 거 못 먹으니까 해줬거든요. 아 제가 케첩을 진짜 싫어해요. 아 케첩을 싫어해요? 신기하네. 케첩 향이. 요새는 그래도 좀 먹는데.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케첩 있으면. 계란말이에. 막 술집에서. 계란말이 시키면. 케첩 위에 뿌려주거든요. 그럼 안 먹었어요. 그러면. 마요네즈는 먹어요? 마요네즈는 먹어요. 저는 반대에요. 마요네즈는 안 먹어요. 아. 마요네즈 안먹어가지고요. temperatures. %. 이쯔러ех. 진짜 싫어. 케찹 마요네즈 섞은 건 먹어요. 섞은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요새는 먹는데. 여기서 안 좋아요. 요 느낌이 또 뭐냐면은. 동네 후프칩에서 또. 온 нормrà. 너무 좋아. 너무 싫어. 근데 닭 시켰을 때. 어 나 너무 좋아. 기다리는 동안 먹으라고. 저거 주고 좀 맛있어요. 너무 좋아. 통닭 가끔 시키면 저런 거 오는 데가 있거든? 샐러드만 따로 양배추에 저거 케첩 뿌려서 오는 데가 있어.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웃긴 게 동네 호프집에서 먹으면 이제 닭 나오는 동안 과자를 줄 때도 있는데 저걸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게 되게 무심하게 툭 해서 만든 느낌이 단 데서는 좀 못 느끼겠어. 무심하게 한번 툭 해야지 나오는 맛이 있어, 저게. 자, 그러면은? 저는 쟁자, 볶음밥. 저는 사실 삼선볶음밥보다 그냥 볶음밥을 좋아하기는 해요. 저는 쟁자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볶음밥 맛있는데 슈퍼패스 사용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슈퍼패스 나옵니다. 상당히 강했다 싶은 거죠? 아깝다. 저 볶음밥 올리겠습니다. 볶음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볶음밥이 정반차 당해진다는 걸 허용할 수 없습니다. 슈퍼패스를 써서 볶음밥. 네, 저는 볶음밥 올립니다. 볶음밥은 이거 지금 운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아싸 이러지 마시고 더 절차 탁만 해가지고 절치부심을 하셔가지고 다음 스테이지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볶음밥 상대하시고 아싸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연습하세요. 양꼬치 대 꼬바로우. 저는 정했습니다. 전 양꼬치. 동의합니다. 양꼬치 먹을 때 꼬바로우를 먹는 게 맛있는 건데 아까 팀장님이 그 자리에 없으셨는데 양꼬치 먹을 때 꼬바로우도 있지만 온면이라고 있어요. 옥수수면. 그게 기깔납니다. 옥수수 온면. 양꼬치랑 온면이 꼬바로우가 없는 자리를 충분히 대체하고 남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꼬바로우에 온면을 먹어도 되잖아요. 어? 뭐가 맛있어요. 근데 보통 온면은 양꼬치찜에서 팔기 때문에 가면 양꼬치를 기본으로 시키고 가거든요. 양꼬치를 안 먹고 꼬바로우에 온면만 먹어도 되겠네요. 되긴 하는데 근데 양꼬치를 왜 시켜야 되냐. 숯불이 따뜻해. 따뜻해. 그래서 앞에 있으면 겨울에 너무 야무죠. 아 그리고 저 옆에 맥주안주로 아까 북경우리도 나왔지만 양꼬치도 떼리나 뗄 수 없거든요. 침따하고 너무 맛있죠. 양꼬치가 저도 더 맛있긴 해요. 양꼬치로 가도 근데 저거 저거 뭐지? 꼬치 다 빼면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어 맞아. 그래서 좀 약간 좀 비싼데 가면 뭐 한 10개 뭐 18,000원 막 이렇게 한 데 있어요. 그런 데는 가격이 나가는데 살이 조금 더 두툼합니다. 그런 데는 조금 먹을만해요. 알겠습니다. 양꼬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매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샥노스 대 허거 어? 위샥노스에도 마라가 좀 있지 않나요? 마라향 못 느껴본 것 같은데요. 저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둘 다 잘 모르겠어요. 땡기는 게 없기 때문에 두 분이 잘 절충해서 마라 없대요 왼쪽은 마라 하세요. 마라 없는 거 하세요. 그럼 마라 없는 걸로 갑니다. 저는 무조건 노마라로 저는 허거 과거 저건 너무 맛있어요. 나중에 담그면 담글수록 국물 맛이 달라지고 제가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얘기하다 말았어요? 이런 약간 파는 데 보면 꼬치가 있는데 종류가 진짜 무슨 붕어도 있어요. 붕어, 꼬치 진짜 뭐 별걸 다 담궈 먹어 별걸 다 담궈 먹어 진짜 진짜 마라탕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먹는 샤부샤부 버전 마라탕이네. 진짜 이건 붕어는 좀 웃기다. 살아있는 거? 아니 죽었죠. 그래. 붕어를 꼬치에 깨서 이만 대가리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붕어가 대가리 진짜 이만해? 그럼 몸은 어느 정도 잉어야? 그럼 잉어 아니야? 그 정도면? 몸도 그만하죠. 예를 들면 큰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라면 군대 갈 때 그 마을 이장님이 자기 집 앞에 그 본인 집 앞에 연못을 파셨어요. 근데 각 집마다 연못 파는 게 유행인가봐요. 그래서 연못을 파가지고 잉어를 키우시는데 잉어에다가 정자도 만드시고 막 수석도 가져와서 오 달콤해졌네. 각 동네마다 각이 다 있어요. 연못을 파가지고 정자 세워가지고 하시는데 그분이 여기 잉어 한 엄청 많이 있잖아. 몇 천마리 있는 거예요. 몇 천마리나? 근데 엄청 많아. 인형 잉어 정자 위에 있는 거 밥도 가져와서 주시는 거 구경시켜 주시고 했거든요. 두당 한 10만원쯤 하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흠 얼마야 그럼? 수억하겠네. 몇 천마리니까. 비단잉어가 또 이게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펄이 좋고 막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하면은 엄청 비싸다. 그래서 뭐예요? 저는 버거. 버거는 너무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너무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중국 버거는 한국의 샤부샤부처럼 칼국수를 먹거나 아니면 나중에 볶음밥을 만들어 먹을 수 없어요. 아휴 그게 너무 아쉽긴 해. 너무 별로다. 최곤데 이거. 말도 안 돼. 음 요거는 저는 마라탕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버거. 버거로 갑니다. 좀 먹어보실긴 하네요. 붕어를 넣어서? 붕어는 보약 재료 아니야? 어 근데 진짜. 붕어 액기스인가? 뭐 있잖아? 있죠. 붕어 즙. 붕어 즙. 흑염소 이런 거 있죠. 유명하죠. 붕어... 찜도 있지 않나요? 있어요. 약간 붕어가 보양식 느낌이 있긴 해요. 밀물고기. 네. 자 허거. 자 짬뽕 대 난자완스. 저는 짬뽕. 짬뽕? 저도. 짬뽕. 음... 저도. 아 근데 짬뽕을 왜 싫어하냐면은 건더기를 다 먹을 자신이 없어. 아아. 음 안 드셔도 돼요. 저걸 근데 그 일반 중국집 짬뽕이 왔는데 저걸 다 먹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거야. 아예 싹싹 완뽕하는 사람은 뭐 종수 정도 아니면은 아예 다 먹는다고? 나는 그 야채 그 양파를 많이 넣어주는 데가 있어. 막 짬뽕 같은데. 그러면 잘 못 먹어. 난 근데 교동 짬뽕 알죠? 알죠. 같죠. 거기는 이제 그... 다 먹어요. 근데 이게... 보통 막 막 풍성하게 막 양파 막 많이 넣어주고 하면 막 먹기 힘들어. 난 좀 남기는데. 근데 짬뽕이 남나요? 아니 그러니까 차돌 그... 졸면 수심 차돌... 졸면... 졸면 안 졸아요. 졸면? 아니요. 졸면 수심 차돌 짬뽕은 다 먹겠는데 일반 시키면은 이게 너무 막 건더기가 너무 마르니까 이것까지 다 먹긴 조금 저도 철면 수심 차돌 짬뽕에 있는 거는 다 먹어요. 그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막 일단은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저 안에 들어간 가리비 같은... 뭐지요? 포막. 포막. 어. 포막. 저는 사실 짬뽕을 좀 고민하는 게 저 홍합 손질을 못하면은 안에 실 같은 거 있잖아요. 붙어있는 거. 이거 손질을 못하면 냄새가 진짜 많이 나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린내가 나고 막 냄새가 안 좋고 비리 하는데 그걸 배제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 짬뽕이 맛없기가 힘들다. 나도 짬뽕. 그리고 저는 남는다는 거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해할 수 없다. 포백을 시켰나요? 저는 일단 난...저... 왠...스... 자... 아... 왠지. 이게 뭐야. 탕자가 붙네요. 탕자가 붙여요. 이거 아니잖슴. 와...이게 어떻게 이렇게 붙냐. 아...이거 너무 아잖슴. 탕수육 대 짜장면? 아니...뭄...이게 뭐야. 여기서 종수씨가 슈퍼팬스를 쓸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올리려고. 음... 일단...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짜장면이다. 음... 자장이다. 음... 동의합니다. 어...이게... 탕수육과 짜장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 응. 그럼 무조건 짜장면이고 짜장이 맞지. 짜장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음식입니다. 저거는... 내가 보기에는 세계 거의 10대 발명품 안에 들어가요. 크... 놀라운 게... 짜장도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진짜 그런 집이 있어요. 놀랍게도. 저는 제일 맛없었던 짜장면이 그... 고등학교 때 급식으로 나온 짜장면이 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 그것도 맛있어. 근데... 근데... 아니 근데 너무 맛없는 게 우리 따로 놀아. 응. 아니 그러니까 따로 놀아. 네. 근데도 맛있어. 군대 짜장도 난 맛있었어. 나도 군대 짜장 먹을만 했어. 별식이거든? 맨날 밥만 먹다가? 뭐 물론 시중에... 그... 중화요리 측에서 뭐 당연히 못하지. 그거보다 못해. 그거보다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 나도. 군대 짜장 뭐 급식 짜장이 나오는 거 감자 이만하게 썰어가지고 탁탁함 넣거든요? 그것도 별미예요. 네. 그냥 먹는 거지 뭐. 음식 싫어해서 만든 거는 그게 돼. 그치. 저는... 자장면입니다. 오... 왜냐면 저는 애초에 그 요리 중에 탕수육을 별로 썩 선호하지 않아요. 오... 아까 뭐 있길래 다 먹긴 했는데... 오... 있길래 먹었다. 네. 있길래 먹었지만 저는 탕수육을 시킬래 깐풍기를 시킬래하면 깐풍기를 시키는 편입니다. 오... 그 정도입니다. 깐파예요? 왜냐면 탕수육이 저는 소스를 이제 잘 그냥... 별로 새콤달콤한 걸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먹다 보면 금방 굴려요. 오... 탕수육... 저는 깐풍기 유린기 약간 요쪽이 좋습니다. 라조 요기로 요쪽. 오... 오... 그니까... 뭐지? 뭐 아까 깐풍기? 응. 깐풍기를 더 선호한다고 하니까 더... 좀 약간... 조금 더 중국 느낌이 나네요. 아하! 아무래도. 탕수육을 좀 좀 약간 우리나라 사람 느낌이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 사람 느낌 나죠? 워쌍 한국어로... 야... 야야... 야... 짜장면이 마지막 장... 오... 16강! 16강! 16강... 저는... 양꼬치죠. 일단... 일단... 일단 마라쪽을 싫어하니까... 아... 저는... 허거쪽 가실 것 같은데요? 허거를 안 먹어봤는데 마라탕이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나는 허겁니다. 허거. 안 먹어봤지만 마라탕 생각하고 본다면 자! 종수의 선택은?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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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 설마? 온면 주면 양꼬치입니다. 아 뭐야... 아까 만약에... 양꼬치만 먹는다. 예. 그럼 허거에요? 그러면 허거가 좋아요. 왜냐면 허거는... 되게 바운더리가 넓어요. 다 갖다가 넘으면 되니까. 아 바운더리... 오우... 어려운 말... 근데 양꼬치만 먹으면 약간 퍽퍽할 수 있잖아. 오우... 종수씨 그... 온면... 안 줍니다. 안 줘요? 오우... 아니 맘대로 왜 온면을 추가를... 개 맛있거든. 온면 진짜 맛있거든. 온면을 넣었어야 했네. 여기 맨 위에 온면이 없네. 온면 진짜 맛있는데. 그러면... 양꼬치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온면 없으면... 잠깐만 생각 지어볼게요. 그냥 양꼬치만 봐. 순수하게 메뉴만 보자. 맥주 돼요? 맥주? 아니 그냥 양꼬치만 보시라고요. 맥주 안 돼? 물 마셔야 돼? 나한테 그래요. 내가 지는 게 아닌데... 맥주 주냐고요? 어 맥주 맥주. 그럼 허거에 뭐가 어울려? 허거는 약간 독한술. 꼬량주. 꼬량주. 꼬량주의 허거. 칭따오의 양꼬치. 허거 연태고량주 주겠습니다. 특별 이벤트. 연태고량주가 훨씬 비싸거든. 연태고량주 주겠어. 오 좋은데? 향 좋고. 향이... 저번에 그 중국집에서 먹어봤죠? 그... 고량주 먹을 때 그 향이... 그 방에... 그냥 가득 찹니다. 그 향기로운 향이. 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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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거죠? 양꼬치. 어? 뭐야? 양꼬치. 왜냐면 이 양꼬치. 연태고량주를 껴주는데? 최근에 먹었던 허거집과 양꼬치집을 기억해봤을 때. 그 양꼬치집이 참 맛있었어요. 온면이 없어도 그 양꼬치 자체가 고기가 맛있었어요. 아... 양꼬치. 양꼬치. 꼬치는 또 하나 올라가줘야지. 꼬치가 좀 꼬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빙탕으로는 양 꼬르셨어요. 네? 안 봤으니까. 빙탕으로도 꼬치인데. 빙탕으로가 뭐야? 빙... 아... 아... 아까 말한 빙탕으로. 아... 그러니까... 또 지원되어 봤는데. 괜찮을 생각이 없네요. 그게 아니라...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이거는 뭐 실력이... 맞습니다. 아니 꼬치는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뭐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들려가지고. 빙탕으로. 제가 두 번... 네. 두 번 두 번. 아니아니야. 말이... 중간에 여기... 철면수신 오른쪽 뺨에 한번... 아니아니야. 반사됐어요. 기억 안 나요. 아니 너는 기억한 게 없어요. 네 얼굴에 단 거니까. 네. 빙상으로. 빙탕후루. ㅋㅋㅋㅋㅋㅋ 빙탕. 빙탕. 아... 나 어떡하지? 호민이 형 안보고 있겠지? 아니 이거. 분명히 배달받아 이 얘기를. 아... 그 형이... 인스타일이. 인스타일이... 자기 언급한 건 무조건 보거든. 아 그래요? 자기 출연한 거도 다시 보고. 아... 나는... 나는 봤는데 빙탕후루랑.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자꾸 이런 말 하면.. 변명 같은데... 아니 그냥 웹툰을 안봐요 그냥 웹툰을 안봐요 애초에 아니 그러니까 안보는데 알려드렸는데 두 번에다가 세 번까지 빙소를...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니 못 들어본 단어니까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쓰는 단어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이러면 알아듣는데 알초에 이제 생소한 단어니까 잘 모르는 거죠 안 써버렸던 단어니까 시간이 지난지 얼마 안됐는데 아 맞다 호민이 형이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해놔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없었다는게 말이 기억해놔야겠다 했는데 이게 얘기하다보니까 생소하니까 또 까먹은거지 그럴 수 있지 그 말은 알아요 하지만 우린 지금 유린기와 물만두 빙속으로 떨어졌거든요 저런 물만두요 저는 유린기요 저어... 아 이거 저는 물만두 물만두가 이상하게 올라가네요 자꾸 그렇다면 어? 여기서 물만두를 떨어뜨려? 여기서 갑니까? 슈퍼패스? 물만두를 확실히 떨어뜨리겠다 슈퍼패스입니다 아아 유린기가 뭐다 아아 여기서 철민수 씻님이 슈퍼패스로 써서 유린기 올라가고 올라가고 물만두 탈락 중국음식중에 몇 안된 상큼한 맛이에요 아아 이거는 올라가줘야됩니다 다 기름주고 느끼한데 상큼하다 유린기 제가 이래 이게... 고이죠? 유자소스 아유자소스 유자차 유자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저도 유린기를 슈퍼패스로 써서 올라갔습니다 오~~~ 짬뽕과 똥파유 야.... 세상에서 찰돌 짬뽕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짬뽕을 버리기는 좀 아무래도... 근데 이건 그냥 짬뽕이잖아 차도는 그래도 이제 차도 짬뽕에서 90%가 들어가죠 사실상 여기가 차돌 짬뽕이 아니지만 짬뽕 범주 안에 있다고 봐야죠 음.. 삼선 짬뽕 이런거까지 포함해서 뭐 이렇게 짬뽕유 이렇게 가는거죠 사진이 저 짬뽕은 좀 식은 짬뽕같이 찍혀가지고 좀 약간.. 안 이쁘긴 해 안 이쁘게 찍었고 동파육은 너무 예술로 찍었다 동파육 사진 미쳤다 저는 동파육 동.. 전 동파육 한 표 할게요 안 먹어봤지만 네 먹어봤어요 아 먹어봤지 먹어봤고 뭐.. 빨리 골라야 됩니다 짬뽕이냐 동파육이냐 동파육 한 표 나왔거든요 짬뽕이냐 동파육이냐 쉽게 못 고르겠나요? 저는 네 동파육 동파육 두 표가 나와 짬뽕을 버려? 동파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짬뽕을 버렸어요 16강에서 짬뽕 탈락 하지만 철면수심 차돌짬뽕을 만든 사람이 짬뽕 버렸어요 철면수심 철면수심 차돌짬뽕의 창.. 그 만든 사람이 볶음 차돌짬뽕 버렸습니다 볶음 차돌짬뽕 아 그래서 짬뽕이 남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짜.. 짬뽕보다 동파육을 더 좋아하는 사람 그쵸 동파육.. 동파육 맛있네 근데 볶음 짬뽕으로 가도 짜장면도 볶음 짬뽕인데? 저는 볶음 짬뽕 저는 진짜 이거 확실히 와우 전 짜장 저도 짜장 아 이거를 볶음 짬뽕으로 올릴게요 슈퍼그레스 지금 쓸걸 아 탈락 탈락 이건 짜장이죠? 근본인데 잘못 썼네 아 말도 안 돼 아까 이미 올렸죠 이거 짬뽕 버린 짬뽕 버린 값을 여기서 죄값을 치르는 거죠 면 볶음 짬뽕 뭘 죄를 전해 짬뽕을 버렸잖아요 죄값 달게 받으세요 달게 받으세요 아마 볶음 짬뽕은 지옥에서 막 울부짖이면서 철수 형 철수 형이 날 버려? 아니 근데 이거 짜장면 맞아 짬뽕도 버리고 봐봐 면 다 불어 터져가지고 사진으로 편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편적인 짜장을 생각하세요 종수 씨가 섣부르게 다른 걸 올리는 바람에 슈퍼패스 경솔했다 남겨두지 않아서 짜장면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린기 올리느라 볶음 짬뽕 버렸다 16강에 짬뽕으로 들어있는 짜장은 올라갔어요 확실히 강자인데 여기 말하시한 건데 삼성볶음밥 저는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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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결승까지는 직행이지 않을까 짜장 맛 나는 거 아니면 오케이 삼성볶음밥 누룽지탕 아 비슷한 류예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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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좀 비슷해요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누룽지탕입니다 저도 사실 유산슬보단 누룽지탕이긴 해요 훨씬 고소하고 뜨끈합니다 사진이 좀 잘못 나왔다 유산슬이 좀 지금 유산슬이거든요 나 유산슬 좋아하는데 더 누룽지탕이 2표? 2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쭉쭉 올라가죠 기스면대 북경오리 전기구이 오리인데 전기구이 오리지만 전기구이 훈제오리 전기구이 훈제오리 전기구이도 맛있다면서 저는 북경오리로 갑니다 저도 북경오리입니다 저는 기스멸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볶음밥 대 멤버 자 나는 저 양상추 케찹 저거 너무 싫다 너무 좋은데 진짜 이게 확실히 나는 삼성볶음밥보다 그냥 볶음밥이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는 삼성볶음밥을 떨어뜨리고 여기에 좋아 확실히 음식은 호불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순정의 느낌이죠 아 순정이다 네 약간 근본의 느낌 딱 그냥 볶음밥 딱 뭔가 삼선 뭐 해물 그냥 필요없어 순정 딱 저는 멘보샤입니다 멘보샤 저는 볶음밥 돌고 돌아 순정이죠? 돌고 돌아서 순정볶음밥으로 멘보샤 넌 멘보샤 제가 골라야겠네요 저는 멘보샤는 추가로 있으면 좋은거지만 볶음밥이 기본으로 깔렸을때 좀 짬뽕 국물도 주는데 저는 볶음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붙는다고 소금요리 두개가 붙는다고 야 돈파육 대 북경요리라고 벌써 8강이에요 8강이면은 이제 뭐 어렵죠 불쌍하지 않아요 어 제가 진짜 중국계에서 먹은 요리중에 제일 맛있는거 두개 중 하나가 붙은거 같아요 두개가 붙은거 같아요 음 동파육 북경요리 어렵다 이건 조금 어렵다 동-파-녕- 저는 동파육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동파육이에요 난 동파육 이미 찍어놨어요 북경요리 맛있긴 해 아 잠깐만 소신발언하면 솔직히 나는 그 닭이나 오리 껍데기를 좋아하긴 해 안에 그 살보다 껍데기를 좀 좋아해 그래서 닭껍질만 따로 파는 그 요리 있잖아요 아 KFC 닭껍질 튀김 그런거 너무 좋아해요 동파육도 사실 뭐 대체가 없는건 아니야 장조림이 있죠 왕 장조림이 사실 갈비찜이 좀 더 비슷하지 않나요? 아 갈비찜 갈비찜 아 맞아요 갈비찜 갈비찜 완전 푹 익혀요 갈비찜 그냥 쑥 녹아버리는 갈비찜 갈비찜 개체가 없는건 아닙니다 왕 갈비찜 아 어렵다 동파육과 북경오리 갈비찜하고 동파육이 없는데 또 갈비찜이 더 땡긴다 근데 이거 술을 먹어도 되는거죠? 예예 나 왜 갈비찜이 더 땡기냐? 동파육보다 갈비찜이 진짜 맛있거든? 아 나 얘한테 올맞나? 한식 아저씨한테 한식이 좋아 아 근데 갈비찜 맛있어요 아니 한식이 진짜 맛있다니까 갈비찜은 진짜 맛있어 갈비찜 최고야 말도 안되는 음식이야 갈비찜 저만 고르면 돼요? 예예 저도 아직 안 고르긴 했는데 고르세요 아 동파육? 제가 그럼 북경... 아 저는 근데 사실 전 동파육입니다 뭐가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북경오리가 조금 더 유니크... 앞에서 막 요리해주고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정수씨는 이미 한잔 했어요 저는 북경오리할게요 오늘 종수씨에게 달려있습니다 동파육 한표 북경오리 한표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북경 지역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정수씨는 음식하면은 트위치에서 이제 양대산맹이거든요 제가요? 이제 그... 혁준상 서쪽에서 혁준상 아까 혁준상 계시던데 동쪽의 철민수씨 근데 동사서도 그렇게 불려요 느낌있네요 근데 혁준상은 요새 이제 틱톡으로 옮겼어요 그쵸 이제 틱톡인데 이제 아무래도 종수씨가 잠실 동쪽에 사니까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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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양분을 했는데 이제 틱톡의 공혁증과 트위치의 철민수심 이게 이제 또 음식에 관해서는 또 진짜 진지한 분들이거든요 저는 정했습니다 아 이게 너무 고를 게 어려운데 어렵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동파육입니다 동파육 동파육 북경오리가 여기서 떨어지 아무 생각 못했는데 북경오리 이게 왜 단순한데 북경오리는 맥주랑 먹을 때 진짜 최고의 안주주가 나거든요 네 근데 동파육은 술이랑 먹어도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북경오리는 술이 없으면 좀 심심합니다 아 그래요? 난 그냥 먹었었는데 술이랑 그냥 먹었었는데 그래서 정기구이 통닭이란 거 아니에요 니가 동파육 골랐잖아요 되게 맛있죠? 나영씨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네 어 여기서 북경오리가 동파육의 소스나 이런 거에 고기를 약간 숟가락으로 으깨지거든요 밥 같은 거 슥슥 비벼서 먹은 다음에 아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근데 소영이는 북경오리 먹을 때 술을 안찾던데요 그냥 맛있게 먹던데요 술 없이도 소영이도 이제 20살이 넘으면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맘도 그렇게 안찾던데요 원래 근데 소맘도 이렇게 술을 선호하진 않으시잖아요 만약에 단군님 아니 니들 동파육 고르지 않았어요? 근데 난리에요 종수씨가 저거는 이제 술하고 먹지 않으면은 좀 약간 약하고 왼쪽은 술만 안 먹어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양쪽 모두를 만족할 수 있지만 북경오리는 술이랑 먹을 때 특화된 거라 혹시나 헷갈리시지 않았나 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한 거 치고 약간 조금 그러면은 농파육으로 농파육 가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북경오리가 여기서 떨어질 게 아닌데 떨어졌어요 자장면 대 삼성볶음밥 이런 날이 온다고 했죠 저는 잘 만난 거 같아요 여기서 삼성볶음밥 저는 떨어뜨려야 되는 거 봅니다 왜냐면 순정볶음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함께 갈 수 없어요 근본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순정볶음밥이 올라가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상대가 하필 또 짜장면이기 때문에 아주 명분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짜장면? 아니 다른 짜장면이죠 8강은 뭐가 떨어지더라도 이상하지가 맞아요 다 맛있는 음식 저는 그냥 짜장면은 삼성볶음밥입니다 짜장을 버린다? 저는 원래도 아 짜장을 버려? 제가 요새 저는 원래 중금식 메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볶음밥입니다 눈을 봐 안 보여 눈 눈을 보래 저걸 버려? 저는 볶음밥 볶음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짜장 보이잖아요 저기 옆에 짜장 안 보여? 이 짜장에다 면만 섞으면 짜장면이라니까 저 짜장과 이 짜장은 근본이 달라요 같은 짜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짜장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똥이가 똥이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똥이가 뭐예요? 저 위에 얹은 똥이 있죠 아니 요거는 사진으로 판단하지 말고 짜장을 버린다? 똥이는 한 일곱 가닥이면 충분해요 일단 저는 그럼 짜장 저는 볶음밥 짜장 소스에 짬뽕국물인데 너무 많이 넣는데? 아니 사실상 짜장을 얹은 오이 요리에요 아니 저 사진으로 판단하면 안 돼 그건 맞지 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냥 무난하게 가면 저는 볶음밥으로 가더라고요 음 저도 왜냐면은 면 요리는 맨날 먹으면 좀 그런데 밤 요리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삼산볶음밥에 한 표 주고 아니 그리고 핵심이 짜장면을 여기서 먹어요? 저는 침착면님 말씀과도 동의하지만 짜장면은 먹다보면 느끼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달아요 안 느끼한데? 네 느끼하고 달아요 근데 볶음밥은 그때 짬뽕국물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국물 안 주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짬뽕국물 먹고나면 다시 맛있어집니다 말도 안돼 짬뽕국물이 좀 크죠 툽니다. 의중식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저 침톱 비통하네요. 슈퍼패스 있었으면 이거 올렸나요? 그러니까. 짜장면 올렸어요. 슈퍼패스 있었으면? 네. 무조건 올렸죠. 하지만 없기 때문에 삼선장 볶음밥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짜장면이 떨어지네요. 저는 이거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짜장면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짜장면이 돌아오지 않아요. 볶음밥은 올라갔는데 볶음밥인데 삼선볶음밥이 또 있어서 사실상 메리트가 별로 없네요. 아니죠. 나중에 삼선볶음밥과 만날 수가 있기때문에 볶음밥을 올려야 될... 아... 너무 짐통합니다. 아... 짐통하다. 짜장면... 추스리세요. 그래서 다음 월드컵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볶음밥으로 갑니다. 저는 유린기입니다. 아... 유린기... 되게 고평가를 많이... 저 유린기 상당히 좋아요. 이거 뭐 보상... 판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앞에 그 삼선볶음밥이기 때문에 볶음밥... 이거 안 올려도 되지 이러고 말고 딱 순수하게 둘의 승부로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볶음밥한테도 신뢰해요. 아 그건 신뢰죠. 되게 못할지도 몰라요. 아 맞아요. 얘한테 씻을 수 없는 평생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 치잘못도 아닌데 앞에서... 대진 때문에. 퍼터로 해가지고... 박류가 올라갔으니까 떨어뜨린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저... 볶음밥에 있는 거 저거 분홍색 저거 소세지에요? 햄이에요? 뭐죠? 이거요? 이거 햄이죠. 오... 저런 게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아 그러니까... 이 사진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잘하는 볶음밥집. 그리고 짬뽕 국물도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 이거 사진을... 보조 이미지인 거지 이거를 먹는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진이 좀 영향이 있네. 사진 영향이 있지. 어 어떤 거 맛있겠지? 저는 굳이 고르자면은... 근데 유린기 위에 있는 거는 그... 스토프 핫도그에 있는... 위에 뿌려지는 것 같네요. 볶음밥? 볶음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볶음밥은... 참 비주얼적으로... 학습이 돼서 그런지... 공깃밥에 탁 엎어놓은 것 같은... 요게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너무 좋지. 이걸 살살 짜장하고 묻혀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려가지고... 같이 먹는 게 있고... 아 맛있겠죠. 처음부터 비벼버리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렇게 살살살 섞어주면... 나도 섞어. 저도 그런 봐요. 근데 저는 이거... 짜장을 무너뜨려서... 이 사진이 참 못 찍는다고 보이는 게... 너무 못 찍었어요. 짜장과 밥의 비율도 안 맞습니다. 짜장 모자라요 이거. 밥이 좀 커보여 그리고... 이게 중국요리긴 한데... 이제... 짜장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거잖아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까지도... 볼 수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안 갈 수도 있다. 그쵸. 저... 저... 저 샐러드만 없었으면... 저기 짜장 자리면 딱 적당했는데... 샐러드 필요합니다. 아... 어렸을 때 이렇게 딱 나온 이 비주얼이... 되게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아 저거 좀 느낌이 있어요. 자... 볶음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린기 떨어집니다. 자... 아 너무 싫다. 누룽지탕 대 양꼬치. 저는... 양꼬치. 양꼬치... 온면이 없어도 양꼬치. 참가자. 누룽지탕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왔어. 여기까지 올라갈 그분 아니었어. 누룽지탕은 좀... 대진운도 있었고... 자... 그러니까... 뭐... 유산슬도 만나고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맞아 맞아. 양꼬치 아들은 밀어... 어... 올려줘야 되지 않나... 양보해야 되지 않아... 이야... 4강... 4강입니다. 볶음밥 대 삼성볶음밥! 피할 수 없는 대결이죠? 이야...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볶음밥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아 순정 예 약간 그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류잖아요 뭐가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아 저는 순정으로 가겠습니다 뭐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입니다 왜냐면 저 샐러드 일단 너무 큰 마이너스 요소고요 아니 저거는 샐러드가 저거 볶음밥에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데 맨날 짜장에 섰죠 아니 삼성볶음밥에도 그렇게 따지면은 저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집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짬뽕국물도 다 있다고 볼 때 저 삼성볶음밥에는 세가지가 들어가요 오징어 새우 그 다음에 해삼이 여긴 들어갔지만 다른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일단 재료 자체가 여기가 더 맛있어요 새우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맛있냐 삼성인데 저는 저거 싫어요 저거 해삼 해삼 없는데도 많아요 그럼 샐러드도 없는데 많은데요 삼성볶음밥에 해삼은 무조건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에요 삼선이 뭐 세가지 저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도 있어요 비싸서 아 그래요? 난 왜 해삼 들어간 것만 먹었죠? 사진이 조금 영향이 많이 가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샐러드도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삼선볶음밥보다는 그냥 기본 볶음밥을 좋아하겠는데 삼선볶음밥과 볶음밥의 차이가 그냥 밥에 세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누가 올라가도 그냥 볶음밥 류긴 해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좀 나눠 놨는데 짜장이나 간짜장 이런 느낌이야 사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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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선이죠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라면에 계란을 넣느냐 안 넣느냐 저는 넣은 거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는 저는 될 수 있으면 순정파인데 삼선볶음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저 해산맛이 쏠쏠해요 아 해산물 좋아하시는군요 그리고 저 오징어도 있고 새우도 있고 요게 되게 풍성하게 해줘요 기본적으로 먹는 맛이 있거든요 삼선볶음밥으로 이렇게 슬픈 눈으로 다시 생각해봐 하는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좀 헛... 지금 짬뽕도 이미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탈락했죠 탈락해서 짬뽕 없어 게다가 생각나게 없나요 볶음밥도 탈락인데 짜장도 탈락을 했어요 아니 볶음밥이 삼선볶음밥도 아니 그러니까 순정으로 봤을 때 그럼 봐봐요 짜장 짬뽕 볶음밥이 모두 탈락을 한다? 중화요리 월드컵에서 어쩔 수 없죠 저는 그... 적자생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이제 시대가 변했구나 흐름이... 우리가 알던 그 시대가 아니다 같은 시대가 고르는거죠 네 시대가 변했구나 같은 시대가 고르는데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뒤처졌다 트렌드가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됐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니 그... 왠지 제가 삼선볶음밥을 올리면 더이상 월드컵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퇴장하실 수도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냥 나는 안살난다 생각해보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뭐라고 하기엔... 라고 발언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 의정희씨가 너무 삼선볶음밥도 자 삼선볶음밥으로 다니러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차라리 아예 그냥 바꿔버리겠다가 떨어질거라면? 아니 일단은 뭐 볶음밥류니까 묻어가야죠 근데 내가 만약에 볶음밥으로 바꾸면 어떡할건데? 다시 또 따라올까요? 어쨌든 그것도 볶음밥이니까 아 삼선볶음밥 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갑니다 결승 티켓 먼저 얻어갔죠 와아 양꼬치엔 동파육 이게 삼선볶음밥하고 붙을 녀석들이에요 아 구독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전 정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양꼬치 골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양꼬치? 저는 약간 조금 더 친근한 느낌에다가 네 좀 더 맞는 입에 맞는 느낌 쉽게 쉽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동파육입니다 동파육으로 가시죠 처음 동파육을 먹었을 때 그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음 종수씨는 근데 동파육 고를 것 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긴거죠? 동파육처럼 생겼나요? 아니 동파육 좋아하게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그니까 미식가 같이 생겼다 동파육을 딱 뭔가 양꼬치를 진득하게 음미하면서 먹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쵸 근데 동파육은 쑥 들어가는 거지 녹는 거를 처음 중간 끝까지 여러 개 먹을 땐 모르겠는데 처음 집어먹을 땐 꼭 감상을 하게 되잖아요 조수씨는 그래서 딱 감상을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예요? 너무 맛있어 저는 진짜 어려운데 뇌는 동파육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막상 먹으면 동파육은 저도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해요 음 부담댑니다 아무래도 좀 헤비해 맞아 동파육은 좀 헤비해요 저거를 막 쉽게 막 먹 전팔치는 음식도 아니고 잘하는 데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양꼬치가 양꼬치가 진짜 잘 만들었어 너무 맛있어 저게 그리고 그 찌란 찌란이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아 그건 맞아요 찌란이 거의 한 내가 사실 반절은 해요 동파육을 많이 먹으면 물리지 않냐고 그러는데 양꼬치도 많이 먹으면 물려요 그래서 양꼬치에 침따루를 빼고 생각해보세요 저것만 꾸역꾸역 먹는데 저거 몇 개나 먹겠어요?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잖아요 응 잘 안 먹잖아요 나도 잘 안 먹어요 그래도 저는 저거 한 꼬치는 먹어요 10개 10개는 먹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공부상이 이제 맛으로 우리는 월드컵을 평가하는 거니까 하나는 먹더라도 조금 더 이제 괜찮은 쪽으로 저는 양꼬치로 갑니다 동파육도 배달해 주나? 가도 먹는 게 맛있겠죠? 쉽지 않겠죠? 동파육은 잘하네요 저는 제가 고르는 게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편하게 하세요 양꼬치 멀리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아무래도 자 결승입니다 땡기는 거 같았어요 네 삼선볶음밥 대 양꼬치인데 사실 저는 그 앞선 양꼬치 대 동파육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볶음밥이 이미 저는 마음속에서 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네 볶음밥 네 저는 삼선볶음밥으로 가겠습니다 아 볶음밥은 완전 옳죠 근데 이게 저게 그냥 볶음밥이었으면 더 좋았다 그냥 볶음밥이었잖아요 그냥 그냥 골라 그냥 골라 지금은 약간 꺼림직하지만 저 해삼이 조금 걸리지만 하지만 저것도 볶음밥이다 품어야 됩니다 삼선볶음밥으로 갑니다 해삼 입장에서 좀 서운하게 서운할지도 몰라 천인공로 할 일이네요 서운할지도 몰라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껏에서 죽어줬더니 해삼은 내가 죽으라고는 안했어요 지가 잡힌거지 제가 죽으라고는 안했어요 볶음밥에 들어가기엔 너무 고급재료야 저 근데 저 두개가 결승전에 올라갈만한 요리긴 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승감이야 이게 너무 결승감이야 너무 결승감이긴 해 느낌이 뭐 다들 끄덕거르실 것 같아요 뭐가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중국 음식중개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그치 동파육은 사실 잘 못 접할 경우도 많거든요 북경오리 이런거는 이거 두개는 시도 때도 없어 저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삼선볶음밥 양꼬치 대 짜장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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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컵? 컵 짜장면보다 짜장범벅이 더 맛있어 짜장범벅이 더 맛있어 갑자기 생각나네요 나도 사실 사천 짜파게티 좋아하거든 사천 짜파게티 진짜 맛있는데 짜장범벅이 짜장면보다 더 맛있어 미쳤거든 진짜 저는 짜장범벅 올리고 싶은데 없으니까 음 고르자면은 내가 이거 골라보면 끝나네 아니 삼선볶음밥인데요 저는 오 그냥 의견을 들어봅시다 저는 바꿀수도 있어요 정수씨가 저희는 설득해보세요 우리 설득해보세요 저는 일반 볶음밥이었으면 양꼬치입니다 근데 삼선볶음밥이면 오히려 삼선이기 때문에 몰표? 몰표도 나쁘지 않아요 양꼬치 너무 좋아하는데 양꼬치 너무 좋아해요 삼선볶음밥입니다 아 삼선볶음밥 너무너무너무 가장 중국집에 30개가 다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가 안되는 것 같아요 에이 볶음밥은 저는 기시갈미 있네요 왜죠? 기시갈미 이 스타리그에 임요한 선수들 홍진우 선수 어차피 다 훌륭한 선수들인데 3대0 경기가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우리 결승전이 원사이드하게 끝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박빙의 승부는 생각보다 많이 안나와요 자 임선볶음밥 대 콩꼬치 삼선볶음밥의 몰표로 우승 우승! 축하합니다! 콩꼬치 준우승 준우승 콩꼬치 준우승 동파육이 떨어진 것도 아쉽긴 한데 삼선볶음밥은 인정이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골랐는지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아 탕수육이 압도적인 1등이네요 짜장짬뽕 탕수육이 너무 대중적이라서 그 셋이 일단 상위권에 있네요 확실히 김내 놀라운 거는 볶음밥보다는 양꼬치가 오 양꼬치 동파육이네요 볶음밥류보다는 오히려 양꼬치 동파육 마라탕 요런 느낌을 더 좋아하시네 볶음밥까지 넣어가지고 사실은 4천원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치 짜장짬뽕 탕수육 볶음밥 그렇죠 요 4개만 할 줄 알면 중국집이 열어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허그 마파돌보다 볶음밥이 없네요 볶음밥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없어 꼬바로우보다 없어서 볶음밥은 약간 밥이라서 집에서 볶아먹지마 약간 이런 느낌인가? 없어 아예 없네 뭐야 이거 뭐야 와 19개 있다고 삼선이 버그야? 말도 안 돼 없어 32도 없어? 뺐나요? 일반 볶음밥은 없네요 근데 그건 사실 너무 안 이쁘긴 했어 여깄네 에이 너무 안 이쁘게 나왔다 너무 안 이쁘게 나왔어 아 근데 우승 비율이 낮은거지 승률 자체는 높아요 맞아 우리는 우승 확률로 내린거에요 아 그러니까 고승이긴 하다 웬만한건 잘 패 그러니까 16강은 잘 가 근데 우승은 잘 못해 맞아요 그러니까 중강 이상은 간다 햇파리 생채가 많이 밑에 있네요 햇파리 생채 그럼 이제 맨 꼴찌라면 볼까요? 나팔 나팔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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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잘 몰라서 그런거야 토마토 예란탕도 너무났네요 그냥 먹기 싫게 생겼죠 미안한 얘기지만 사진빨이 좀 큰 거 같아 이 월드컵은 음식이다 보니까 사진빨이 좀 있네요 탕수육 좀 잘 나왔어 승률로 가면요 탕수육감 풍기 양꼬치 짜장면 짬뽕 꼬바로우 동파육 깐 쇼새우 쟁반 짬뽕 야 이거 이래도 좀 걸리네요 음 볶음밥은 좀 없네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승률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네 확실히 이게 되게 갈렸어요 강 약 이게 확 갈려요 중간층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음식이랑 와에 모르는 음식이야 그러니까 알맹하게 이렇게 아는 게 없고 중화요리가 아예 모르는 게 더 많아 승률 75%는 진짜 센 거예요 엄청 센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의 허준 시청률 50%급이에요 어 탕수육은 진짜 사는 게 좋아하나 보다 탕수육은 뭐 나도 좋아하니까 우리도 오늘 탕수육 먹었으니까 허준이 허준 탕준 젊음이 향지 뭐 이런 느낌으로 젊음이 향지 사랑이 먹일레 대바이 파란샌에 있다 우와 여몽의 눈동자 모래시계 야인시대 초반부 경찰청사람들 그대그리고나 마지막 승부도 있고 사랑의 모비를 사랑의 모비를 대바리 파랑새는 절봉이 파랑샌에 있다 할 때 그 그대그리고나였나 그거랑 같이 했어요 파랑샌에 있다랑 그대그리고나가 송승헌님 나온거 이상원님 차인표 별은내가슴이 아니야? 둘째가 차인표 둘째가 차인표 셋째가 송승헌 그때 송승헌님이 드라마에 데뷔한걸로는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 송승헌님 남자세 여자세에서 최불암님이 아빠고 근데 이제 그대그리고나가 더 인기 많았던걸로 기억해요 파랑샌에 있다가 좀 약간 드리고 장현재식 모두 고려랑 따현인식 모두 배제는 같은거에요 맞아요 모두 올도발하는거랑 안도발하는거랑 같아요 같은거에요 돌고도라 쌤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는 양꼬치가 삼선볶음밥 삼선볶음밥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대중의 픽은 탕수육 압도적 1위 비율 승률 다 1위 아 좋습니다 10시 43분이야 오 11시 됐어 나 깜짝 놀랐어 지금 11시인거고 이렇게 되면 공기가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실내에 와 깜짝 놀랐어 11시였어? 1시에 만났는데? 그만큼 재미있으셨다는거 아 시간 가는줄 몰랐어요? 진짜 시간 빨리 갔다 뭐지 뭐했다고 우리 뭐 한거 없잖아 뭐했어? 밥먹 밥 두번먹고 아니 밥 두번데 두번째는 되게 잠깐만 처음 만나서 사돈짬뽕 먹고 이상형 월드컵 그 다음에 채팅 아 뭐했어 우리? 아 채팅받지 바로 채팅받지 그 다음에 탕수육 잠깐 먹고 이상형 월드컵밖에 안했는데 그게 다야? 시간이 왜이렇게 빨리 갔어 2개 했어 우리? 중반에 쉬었잖아요 30분 쉬었잖아 30분 쉬었잖아 많이 안 쉬었어 근데 우리 또 30분 늦게 시작했어요 시작을? 아니 그래도 그래도 지금 한 10시간 한 9시간 29분에 켰어요 1시 29분에 1시간 빼야돼 그래도 9시간 했는데? 와 그럼 5초 준다? 별로 안 간거 같다면 아니 5초 준자는 또 그 다음을 위해서 네 피곤하세요? 아 약간 이거 저거는 약간 백업 멤버에요 맞아맞아 영원히 백업 그쵸 네 피곤하세요? 조금? 조금 피곤해요? 조금? 피곤하세요? 어 전 괜찮아요 조금이면 할 영향도 있나요? 뭘요? 없어진다? 아니 없어진다 지금은 땅거하면 할 영향이 있나요? 땅거하면 할 영향이 있나요? 땅거하면 할 영향이 있나요? 아니 일단 존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거 딴거 어떤게 있죠? 한번 들어봅시다 선 문항을 주세요 이제 그냥 피곤하다고 하네 라고 하는데 의중씨는 원래 그냥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안 피곤하면 안 피곤하다고 하고 물어볼 때마다 안 피곤했을 뿐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해요 저는 안 피곤하면 안 피곤하다고 해요 그럼요 여기까지 합시다 피곤하세요? 저는 괜찮은데 의중씨 피곤하니까 아니 본인이 괜찮은데 나 때문에 아니 굳이 나 때문에 관둘 필요는 없어요 으흠 굳이 나 때문에 관둘지 마세요 그럼 저 때문에 관둘죠 피곤하세요? 아 피곤하진 않지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그게 뭐 어때서 아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부끄럽지도 않아요 피곤하면 피곤하는데 그렇게 막 피곤하진 않은데 뭐 오늘은 할 만큼 하지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지만 아 할 만큼 하면 우린 된거다 시청자들이 더 원해도 시청자들도 시청자들도 지금 약간 이제 그만해요 라는 의견도 많이 받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양세차게임은 어떻게 해요? 양세차게임은 양세차게임은 여러가지 준비한 것 중에 하나라서 양세차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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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뭐 여기다가 뭐 스윙칩을 적고 콜라 적고 물을 적어 그럼 자기는 정답을 모르잖아 내꺼 여기 있는 걸 내가 맞춰야 돼 아오 내가 여기 뭐 스윙칩 이거 뭐 스무그 질문하는 거야 아아아아 그럼 대답을 해주는 거야 포스트잇 있어요? 아 있죠 아 지금 하는 거예요? 서서한 다음에 다 내려가죠 서서한 다음에 다 내려가죠 아니 니가 아하하하 아니가 그럼 저 화장실 다녀올테니까 두 분 은언좀 하고 계세요 어? 우리 둘이 은언하면 그냥 정수씨 따를게요 따를거야? 네 아니 그럼 제가 갔다올게요 아뇨 저 지금 아까부터 찾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먼저 다녀오세요 16강 갈때부터 먼저 다녀오세요 정수씨에는 그 방광 그 새 걸로 한번 갈아 끼세요 한번 그래픽카드 그 새 걸로 갈아 끼듯이 업그레이드 하듯이? 어 방광 3080으로 와 근데 시간 진짜 빨리 간다 벌써 열란샵? 예 좀 약간 어지러운 게 있었나요? 좀 약간 아무래도 그쵸 왜요? 공기가 산소가 좀 부족해요 지금 아 산소 부족해요? 살짝? 근데 어쨌든 이게 계속 이게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돼있으니까 감금은 아니고 뭐라 그러지? 밀폐돼있으니까 밀폐돼있으니까 어 밀폐돼있으니까 그럼 5초 5초 준다? 제 뭔데 5초 5초만 주는 거예요 저거 오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하면 안 해봤어 아예 버려 10분 내에 끝날 수도 있어요 10분 만에 근데 아까 했던 거 있죠? 초성키즈 했을 때 제가 못했잖아요 그죠? 초성키즈 했을 때 네 제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류에요 왜? 5초만 주거든요 그럼 5초 준다 하죠? 5초 준다 총 괜찮아요 종수씨는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5초 준다 한 번 저 갔다 오면은 제 화장실 갔다 오고 스타트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종수씨는 제가 물어볼게요 MBTI 뭐예요? 갑자기 그래 MBTI 지금 MBTI가 그렇게 유행이라서 아니 내가 하도 사람들이 물어봐서 내가 맨날 까먹거든? 그래서 적어놨어 내 MBTI를 ISFP 뭐예요? 왜고 다녀? 저 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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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팁은 뭐야? 근데 이게 내가 근데 여기다 INSP라고 적어놨잖아 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저거 만났어 아 1년 구독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MBTI를 그럼 같이 한 번 볼까요? 아니요 굳이 같이 봐서 이게 성격을 잘 맞춰드릴게요 맞나 안 맞나 오오 MBTI를 찾아 드릴게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기 성격 유형 관심 있어요? 네 찾아드려요? 네 그럼 5주 정도 하고 찾아드릴까요? 에? 아 네 그래요 종수 씨 MBTI 관심 있어요? MBTI요? 네 어 없지 하나 있어요? 없지 하나 있다 일단 뜻이죠 본인의 MBTI 알아요? 알죠 뭐예요? 저는 ENTP요 ENTP는 뭐야? ENTP는 E ENTP ENTP 저랑 I랑 E랑 다르네 더 하기로 했어요 어 그래요? 어 너무 MBTI를 하기로 했나요? MBTI랑 5초 준다 하기로 했어요 진심이에요? 아 놀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아 저는 되는 거예요 하나 잠깐 올게요 원래 5초 준다 하려고 했는데 MBTI 궁금하다고 해서 그럼 MBTI랑 5초 준다 합시다 아 두 개다 응 자 아 ENTP는 말싸움에 목숨거는 유형이래요 어 목숨거 알아요? 이게 어렸을 때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날 먹으면 좀 유해져가지고 요새는 뭐 그런가 보다 음 네 크게 뭐 신경 안 씁니다 이게 확실히 이게 그 형격이라는 게 변하잖아요 나이대에 따라 아 그쵸 저는 요새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확실히 좀 무슨 걸었어요? 옛날에는 약간 좀 이렇게 뭐 논리 막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그런 게 있었죠 음 음 근데 요새는 좀 많이 덜해졌다 저런 말싸움은 목숨 걸지 않아요 네 그래 니가 맞다 응 침착맨님은 뭔데요? 저 INTP E랑 I만 오 내양적인 거 외향적인 거 네 오 그렇군요 침착맨님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싸우기 싫어서 그래 니 말이 맞다 이런 거 아닌가요? 동의는 안 하죠 당연히 네 그냥 싸우기 싫어서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진실인데 음 내 생각이 바뀌잖아 아 그렇구나 내가 무조건 맞아 맞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게 저는 그러면 그걸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아 요새는 귀찮아서 그냥 그래 포기를 하는 건데 저도 약간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전에도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내 말만 맞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말만 맞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했는데 내 말이 아닌데 틀렸다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내 말이 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 말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음 억지로 이거를 뭐 쿼터로 그래 내 말 여덟 번 맞았으니까 넌 두 번은 맞다고 쳐 이거는 아니잖아 그쵸 자기가 확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실의 영역은 네 뭐 그 인정으로 뭐 떼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만 다 맞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 맞아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내 말이 맞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 아까 못 들었어요 사람마다 그니까 니 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니가 잘못 알고 있을 때도 있잖아 니가 잘못 알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니 말이 틀린 거잖아 그쵸 근데 지금은 제 말이 맞죠 아니죠 니가 니 말이 다 맞다고 한 게 틀린 거죠 아 항상 맞다고 한 게 아 그쵸 그쵸 아 항상 맞다고 한 게 이거는 어 맞아요 그거는 정정을 좀 해야 되는 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맞아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왜냐면 제가 다 맞진 않으니까 그쵸 그쵸 대부분은 맞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아는 게 많거나 제가 틀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어 근데 되게 많았는데 맞는 경우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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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어요 아 만들 확률에 매우 높다 99% 아니 한 70% 어 되게 그렇게 되게 되게 라고 쓰기에는 그렇게 썩 많진 않네요 아니 30대 70% 상당히 많다 30대 70% 되게 되게 많죠 아 전장에서 30% 확률이면 그렇게 뭐 높은 확률 자 제가 제가 연봉이 아 종수씨가 3,000이에요 제가 7,000이에요 되게 되게 많죠 그쵸 되게 되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저도 3,000이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못 먹거나 3,000보단 7,000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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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되게 되게 많죠 2배 좀 넘으니까 2배가 넘는데 그럼 되게 되게 많은 거니까 7대 3이어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제 말이 맞죠? 이것도 음 일정 부분 맞죠 이거는 100%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어 종수씨 유치해졌다고 하네요 네 ENTP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유치해지는 게 아 유치해진다고요 저는 평생 유치하게 살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MBTI를 한번 보고 의중씨가 MBTI 뭐 알아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찾아서 정해주죠 음 왜냐면 그게 오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종수씨도 제가 한번 맞춰드릴게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ENTP라고 아니 그게 성격이 나무 이렇게 써있거든요 네 이게 안 맞는 경우는 다른 거를 좀 교정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듣는 아 아니다 검사지에 그렇게 나왔지만 음 제가 맞으니까 제가 봐서 아 이게 성격이 ENTP랑은 조금 아닌데 다른 거 한번 봐가지고 한번 맞춰볼까 근데 저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ENTP ENTP는 왜냐면 내용들이 읽어봤을 때 비슷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한 80%?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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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이게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게 저도 얼핏 들었는데 응 뭐 사회화하고 뭐하고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 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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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무익히 ENTP에 철미연이 지금 올라가 있다고? 난 ENTP인데 왜 ENTP 그럼 자랑하는 성격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응 그니까 교집합이 있다는 거죠 응 많은 부분 그쵸 ENTP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전문님이 잘하는데 내가 까먹었네 INTP 전문님이 계속 너 뭐하지 에 에 전문님이 김풍님이 INTP 어 INTP 특징이라니까 너 또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아? 어 예 오 그런 걸 잘하시는군요 맞네 맞네 너 완전 INTP 극 N이네 뭐 그런 에? 극 N이 뭐야 그니까 뭐랑 뭐랑 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너는 확실히 이게 N과 F가 논리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차이일 거예요 아마 TI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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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이고 N이랑 S가 직관이랑 사고 뭐 이런 거에다 손이 있는데 저 당구씨 좀 잡아올래요? 도망간 거거든요 일단 짐이 그대로 있지 않나요? 지하주차장을 막아요 아하 네 왜냐면 그것만 막으면 못 도망가니까 일단 가서 지하주차장을 막아주세요 알겠죠 거기 앞에 막고 있으면 돼요 지하주차장 나오는 그러다 제가 가면 어떻게 해요 네? 제가 가면 어떻게 해요 정수 씨는 안가죠 맞네 INTP니까 안가죠 나 ENTP라니까 나 ENTP니까 안가죠 뭐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은근히 재밌을 것 같은데 어? 피곤해? 피곤하면 안하고 피곤하면 안할게요 뭐 할 건데? 아니요 MBTI 성격 맞춰주기 해요? 오늘 좀 어설프게 알고 계신데 제가 확실히 정해드릴게요 그거까지만 딱 하고 갈까요? 그럼? 5초 준다는 다음에 하고? 5초 준다는 뭐 다음에 하면 돼요 이거 하고 나서 결정해도 괜찮은 문제예요? 그래요 피곤하면 가고 MBTI까지만 하죠 예상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아니 간다고 좀 피곤해서 그런가? 그만 하죠 아니 저 해도 돼 나 피곤하네 아니 종수 씨 피곤한데 아니 그만해 그만해 억지로 하면은 억지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꺼 꺼 꺼 못 꺼 왜 그래 아니 뭐 한 번 그냥 우리의 성격을 훑어보는 것 정도는 처음부터 테스트를 다하면 테스트가 꽤 오래 걸려요 30분 정도 걸리거든 근데 어설프게 오늘 하면 다음에 못해 그죠? 아깝잖아요 아깝긴 해 아 그럼 어딨어 아 검사를 다 한다고 일일이 지금부터? 아 검사를 다 하는 거는 검사까지는 아니야 그냥 성격을 보고 남은 게 성격을 아 그냥 맞춘다고? 아 그 정도는 뭐 그 정도로 교정을 해주는 거야 성격이 대부분 맞으면 그거가 그대로 아니면 다른 거를 좀 찾아 좋아 좋아 테스트는 100문항이라서 너무 지루해 너무 지루해 지루해 근데 그거 다 외우고 다녀? 아이아이 아니 나무 이렇게 써있으니까 나무 이렇게 써있는 걸 보자 근데 나는 나무 이렇게 왜 INTP라고 써있지? 모르겠다 니가 검사해본 적 있나 보네 응 난 했지 나는 ENTP인데 나는 IS 다시 일단 까먹어 검사할 때마다 까먹어 그러면은 정수씨 거부터 볼까요? 네 저거 도죠 자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내가 한 게 INTP래 나 성격이 변했나봐 외향적에서 내양적으로 변했나봐 변했나 그러니까 INTP인지 ENTP인지를 확실하게 이번에 정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너 MBTI가 뭐야 하면은 확실히 그렇게 제가 정해준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변하기도 한데 그리고 이게 무조건 딱 맞는 게 아니야 과학적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저도 혈액형 같은 거야 INFP로 나왔다가 TP로 나왔다고 그래요 혈액형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변별력은 있겠죠 문항이 많으니까 아 인터넷에 INTP 방송인 중에 침착매닛과 철면술이 있대요 둘이 비슷하다고? 근데 이게 혈액형으로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문항에서 깔끔하다의 느낌으로 체크를 하잖아요 당연히 깔끔한 성격이라고 나오니까 그치 그치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있지 근거가 있어 혈액형은 그냥 찍기인데 이거는 문항 자체가 애초에 그런 쪽으로 이제 다 물어보기 때문에 실제 MBTI는 뭐 더 복잡하고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뭐 인터넷에 퍼진 거 백문항은 뭐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천문항이 있다 그래도 근거가 있다 이거는 근거가 있다 자 요걸로 가도록 동수씨 볼까요 그러면 저부터 보나요 좋습니다 뭐라고? ISFP? ENTP ENTP 자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ENTP 두세 109에이스를 한글로 치면 미쳤다라는 거 알아요? 109 109 109에이스를 한글타자로 쓰면 미쳤답니다 아하 에이스가 109 미쳤다 오 미쳤네요 묻힌 묻힌 마차도 묻힌 담백하게 묻힌 미친 정수 미친 정수 미친 정수 오 위에 있는 다 있네 자 정수씨의 특징인데요 이게 음 자 일단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과 어 말싸움을 자주 하는 성격이구나 아 맞아요? 이게 진짜로 변하는게 예전에는 조금 그런게 있었는데 요새는 어 지쳐서 좀 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그래요 그리고 여기 뭐 특징인데 리더자리 감투 쓰고 활약하는 걸 좋아한다는 맞아요? 아니죠 이게 리더자리에서 활약하기 좋아하는 거랑 감투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감투 쓰고 활약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 어 뭐 음 좀 대장놀이 하는 거 좋아해요? 대장놀이 하는 거 어 나쁘지 않죠 아 좋아한다 나쁘지 않다 경화포즈 왔을 때 조수씨 좀 대장놀이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았어요? 아무래도 음 약간 그런 느낌 대회할 때 보면 맞다고 하는데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그 맞는 거 같아요 어 그리고 리더로서의 자질이 타고난 일들이 많고 실제로 다독거리면서 이끄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자유분방하고 자기주장에 강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 위에 사람 들어가서 충돌이 자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학교 다닐 때 삭발했다고 한 번 충돌이 썼잖아요 교사선이 아 그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머리 자르는 게 너무 귀찮아서 맨날 첫날 뭐 머리 길다 그러니깐 그냥 삭발을 했어요 그러다 혼났죠 개기냐고 맞았죠 충돌이 잘 잤네요 아니 저는 개길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귀찮아서 근데 사실 누가 봐도 개기는 느낌은 머리 자르를 어떤 삭발해오니까 그쵸 그리고 종순씨는 대한민국 사회에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어 저 좀 그래요 맞아요 내가 보기에도 그래 약간 뭐 틀에 박힌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라는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거 되게 싫습니다 인정 못해 네 의중씨는 이런 거 없나요? 적응하면 다 그냥 적응하나요? 의중씨도 좀 못하는 편? 모르겠어 케박힌 것 같아요 저런 거로 애매하더라고요 참아야 된다면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안 보죠 그냥 그니까 직장생활을 하는 거 싸우지 않고 그냥 안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상사랑 그럼 회사로 간둬요 그냥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 그치 아니 저거 맞는 사람이 어디있어 참거나 참고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잖아요 그니까 참을 수는 있는데 저는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참 저는 그냥 안 봐요 저는 안 참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봐요 못참아? 네 그러니까 못참는 건 아닌데 들이받아 그냥? 그치 내가 이걸 왜 참아야 돼 그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원래 이런 거야 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낯게임은 여러분들 그 안 참는 게 아니라 오래 다녔어요 낯게임은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다녔어요 저 낯게임 것만 하면은 잘 참았어요 오래 참았지 아 그러니까 참을 것도 없는 게 탈출이 한 거에 비해서 적었다 탈주는 그리고 낯게임이 싫은 건 아니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저의 어떤 정체성을 못찾아서 방황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낯게임이 싫은 건 아니었지 저도 그때 당시에 의중씨랑 친구 사이가 아니어가지고 대충 일화만 듣자면은 저도 짧게 들었지만 찜질방에서 자고 바로 다음날 출근하고 일을 늦게까지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낯게임 나올 때도 되게 깔끔하게 잘 좋게 잘 나왔어요 퇴사할 때 막 이렇게 싸우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제 결혼식 때도 다 오셨고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회 조직 그거 어떤 그거에 잘 한 거예요 의중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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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잘 감내하고 뭐 좀 힘든 부분이 있어도 잘 감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수씨는 이해가 안 되면 못해 그러니까 뭐 나도 참으려면 막 돈을 많이 줘 참을 수는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적자가 보상이 있었어야 되죠 적자가 보상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어 이거는 원래 그런 거야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 사람이 살면서 이게 살아오면서 시대가 바뀌고 하면은 이게 바뀌는데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되라는 말 자체가 왜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전문가인데 이 사람 말을 안 들어는 나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수는 원래 돼지야라고 하는 분은 제가 또 아 부탁드립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은 저는 저거 이런 거 이해 못해요 음 근데 뭐 대단한 게 뭐 저분은 좀 대놓고 좀 했기 때문에 30분이 진짜 길어요 저는 체감이 아마 끝날 때까지 못 참고 그냥 나가시면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위아래뱃 저는 좀 위아래를 어떻게 쳤지 틀러치기 아니 뭐 저기 위아래 위아래는 무슨 죄예요 오 줄을 잘못 썼네요 그러면 위아래까지 해서 세 명을 10분씩 배내면 좋아 좋은 생각이에요 괜찮아요? 아니 위아래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억울할 수 있는데 원래 사회가 그래요 아니 원래 사회가 부당하잖아요 부당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걸 못 참는데 그거는 못 참는데 본인이 그러는 거 조금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2분을 10분 배나 들어갈 수 그쵸 30분은 조금 30분은 진짜 커요 이게 생각보다 어차피 연구도 아니고 내일 오면 되는 건데 아니야 이게 맞아요 자 아무튼 어... 전 유형 중에 저항하는 성향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성... 혁명가적 성향 혁명가다 리더 기질이 있고 혁명가다 지가 리더인데 다른 거에 막 저항하는 그 개념이 체계 많았다 자 법조인, 언론인 뭐 이런 게 있고 배우 코미디언 같은 연예계 직군에도 뛰어난 면모를 보이고 군대와 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경직대 사이에서 염증을 느낍니까? 어... 뭐 염증까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뭐 있고 싶진 않습니다 학교도 좀 위계질서가 있고 좀 엄격하잖아요 아무튼 복장도 관여를 하고 그쵸 교사는 아무래도 좀 있잖아요 네 약간 좀 교사에 대한 어떤 잣대가 좀 엄격하죠 맘대로 입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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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부에 첫 그 뭐지 와이셔츠 안에 런닝 안 입었다고 교감선생님이 톤 났습니다 그니까 이런 거 염증 느꼈어요? 그때 딱 지적 받았을 때? 어 저 솔직히 말하면 런닝 입으면 진짜 아재 같은데 이거 입어야 되나 지금 확인했어요 아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자 아예 접근조차 안 하는 경우가 굳이 있고 뭐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있어요 네 뭐 아니면 또 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예 약간 진료하는 거 있구요 그 다음에 성과를 내는 것도 뭐 아니면 더욱 강합니다 그렇죠 지금 채팅창에도 뭐 나오는데 어 아닙니다 자 밴이에요 엔티피가 어 어떤 리더 리더 자리에서 리더로 뭔가 설치는 걸 좋아하고 설친다 라고 약간 본인이 좀 보여야 된다 네 본인이 좀 해야 되고 좀 드러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조직 문화를 좋아하냐 그럼 또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내 맘대로 맘대로 해야지 직소했구려 무슨 말이냐면 누구 밑에서 일하기 싫다는 거 내가 이제 위에서 지휘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느낌이죠 그런 건데 여기까지는 맞다고 했으니까 ENTP랑 많이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MBTI 유형 중 가장 나르시즘 성향이 강하다 이거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맞아요 나르시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느낌인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음 나르시시스터죠 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 난 너무 너무 내가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사랑스러워 왜 나는 뭐 장점만 보여요 자기의 장점 아 나 너무 잘생겼고 아 나 이거 무슨 섹시하고 아 나 머리 아 이거 돌아가는 거 너무 방금 섹시했고 나 맹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방송 중에 보여요 보여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오류 좋은 거야 나는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해 섹시한 플레이를 했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야 나 잘했지 잘했지 이게 애정결핍이 돼가지고 막 인정받고 싶어서 갈구당하기 보다는 자기 흠뻑 취해가지고 야 방금 나 잘하지 않았냐 이 느낌이야 어 있어 있어 느낌이 달라 있어 있어 애정결피부로 나오는 야 제발 날 칭찬해줘 그거 아니야 이미 자기가 취해가지고 똥오줌을 못 가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뭘 똥오줌을 못 가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 뇌절을 한 30분을 해도 아 뇌절이다라는 느낌을 못 받는 게 자기가 이미 취해가지고 자기한테 취했어 그래가지고 막 하는 게 그만큼 잘한 거예요 네 내가 뭐 굳이 뭐 억지로 누굴 만나야 되나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느낌 이거는 오히려 김풍 작가님하고 좀 어울리는 느낌이 있고 아 김풍님 김풍 작가님은 실제로 사람들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조용하셔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때 보셔서 알겠지만은 되게 조용조용하셨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한번 뵀었는데 되게 조용조용하셨어요 근데 또 김풍 작가님은 웃긴 게 대놓고 내양적이지는 않아요 본인은 내양적이라고 하는데 외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는 없거든요 근데 김풍님은 제가 잠깐 봤지만 약간 내양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오히려 감추기에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재밌게 하시는데 뭔가 사람 관계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종수씨는 이게 또 막 자꾸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하면서 이게 좀 이런 거를 원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내양적이라서 안 만나고 있는 게 아니고 게을러서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외향형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미친 듯이 막 안 만나면 막 돌아버릴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막 자기를 못 가놔 가지고 막 나가서 막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야 좋아하는데 참으려면 참을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외향형 중에 제일 내양형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적절하다 근데 저는 요새는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사람 많이 못 만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예예 네 근데 뭐 귀찮아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이미 통과 응 자 어 외부 활동을 즐기지 아니 즐기야 하지만 정서적 교류에는 큰 관심이 없으므로 인간관계를 성가시화하는 태도를 보인다 의중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요 왜요? 정서적 교류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정활이 되게 어울려요 철면수십님은 네 야 그 어 거기 진짜 음식 맛있는데 야 혼자 한 번 먹으러 가자 안 가요 안 가죠 대회 활동에 하고 싶 대회 활동을 하고 싶어하지만 인간관계가 성가져서 안 나간다 예 예를 들면 나가고는 싶은데 예를 들면 네 우리 단톡방에서도 활발하게 서로 토통하는 멤버가 있고 철면수십님은 거의 얘기 없어요 얘기 안 해요 영태형보다 말 없어요 인간관계를 성가셔요 정말로 영태형보다 말 없어요 네 너 채팅 거의 안 그러니까 니가 알아 나쁜다는 게 아니야 어 나쁜다는 게 아니라 행동에 포인트를 맞추지 그치 그치 인간관계 나 누구랑 같이 하면 좋으니까 나 누구랑 하는 게 좋아서 할래 이게 이 느낌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자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에 방점을 찍지 단군하고 같이 먹는 거에 방점은 덜하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사람이 있는 거지 음 그렇죠 이게 아예 뭐 사람을 안 가리는 건 아니지만 응 행동에 방점을 든다는 거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세게 5가 들어갔습니다 왜 자 요거는 의중씨가 한번 봐주실래요 이의 경향성이 강한 외향형이기보다 아이의 경향성이 적어서 외향형으로 나오는 타입이다 아 아니 비슷한 얘기거든요 네 저 위에 말이 네 강하지 않다 어디든 어 이게 외향형이 막 너무나 막 미칠 것 같아서기보다는 이게 내향형이 좀 적어서 그쵸 그쵸 자 이거는 어 신념을 굽히가면서까지 막 관계를 막 지속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아 차갑고 무심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게 단톡방 증언에서 나오는 거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신념을 굽히면서까지 타인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거는 내가 내가 저 사람과 뭔가 안 맞는데 내가 좀 양보하면서까지 저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아 이게 저도 되게 동의하는 게 나도 근데 맞는 것 같아 제가 신념이 되게 있진 않아요 어떤 관계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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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념이 강한 게 아닌데 까탈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저는 신념은 별로 없는데 저런 것 때문에 그 전에 만났던 친구들과 헤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 그치 그치 그 사람이 뭐 힘들어서 공감이 잘 안돼요 헤어졌다는 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그럼요 여자친구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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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깊게 아 그랬지 이게 아니고 아 시발 왜 나한테 얘기하는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아니 그거 무슨 짓말이에요 여자친구인데 그러니까 저게 꼭 무슨 공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안 받는 포인트들을 그냥 저 사람과 그래도 관계를 위해서 너무 어 참고 그냥 불편해도 그냥 맞춰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얘는 이제 그걸 못 참고 아니 못 참는다기보다는 말은 그냥 하는거죠 굳이 내가 이렇게 불편한 모습까지 저 사람과 이어가야되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거지 저는 표현을 좀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게 좀 섭섭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사람과 다를 때는 그냥 져주는 것도 좋은데 그냥 아닌 건 아닌거에요? 네 약간 그런 그랬었었죠 아 집이 모르네요 여기 집이 몰라 아 맞아요 맞아요 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또 있습니다 요거 의중씨가 뭐 외모관리를 할 때와 안 할 때 갭이 크다 꾸준한 외모관리에 번거로움으로 인한 외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유형 파인애플 머리 생각이 좀 많이 나죠 미용실에서 해주면 괜찮아요 미용실에서 해주면 본인이 이걸 안 하더라구요 그리고 종수씨의 예년 사진을 보면 느끼겠지만 조금만 꾸미면 진짜 남자다운 약간 마초적인 느낌도 있고 이목구비가 사실 저희 셋 중에 제일 뚜렷해요 잘생겼는데 관리를 안해요 지금이 그렇다고 관리 안 한 상태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안 했어요 머리를 더 이쁘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었는데 이쁜데요 아니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여기를 이렇게 확 파먹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많이 이렇게 붕 떴는데 여기를 좀 여기를 눌리든가 이렇게 좀 만져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정보할게요 이게 꾸준한 외모관리에 번거로움 괜찮죠 되게 좀 많은데 근데 또 의외로 이게 좀 이상하면은 막 그 어떻게 해서든지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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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기를 놨다 그쵸 좀 많이 놨죠 토론이나 논쟁거리가 있을 때 내 의견을 끝나야 속이 시원하다 이거 저 이게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전에는 좀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많이 포기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왜냐하면 시청자랑 이길 수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일대다로 싸우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어요 이런 건 좀 있어요 네 왜냐면 아까 침창부님도 얘기했지만 아 내 말이 맞는데 자꾸 우겨 음 그러면은 저는 어? 내 말이 맞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네 막 하죠 근데 이러면서 약간 경험상 항상 뭐 내가 이겨도 찝찝한 거야 아 내 말이 맞다고 끝나도 찝찝해 서로 감정은 상해있어 네 그럼 굳이 이게 이긴건가 싶어가지고 3천뿐인거죠 네 그래서 요새는 많이 좀 이렇게 놓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내 의견을 끝나고 속이 시원하다 다 맞지 않나요? 맞죠 그러니까 저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데 저걸 이제 행동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느냐 알면서 그냥 끝내느냐 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막 서로 감정 불키는 일이 있어도 내가 무조건 맞다고 해야지 시원하다 그치 그치 그런 표현인거죠 그치 그치 내가 막 내가 막 맞다고 우기는 것보다 그냥 서로 감정 상하시기 싫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철어 하는게 맞는지 그냥 기분 안 상하도록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거고 그러니까 요건 바뀐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아니네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 거의 안그래요 지금은 살짝 뭐 느낌이 바뀌었고 왜냐면 그렇게 이겨봐야 피곤하고 결혼하고 안좋은 경우가 더 많으니까 경험에 의한 변화 이거 완전 호민영하고 완전 반대인거죠 그렇죠 호민영님은 아예 반대인 느낌인거 같아요 자 그리고 두뇌회전이 빠르고 아 두뇌회전 빠르지 이해가 뛰어나다 어 정수씨가 그 게임 초창기일 때 활약을 많이 하는 이유가 어 두뇌회전이 빨라 그리고 직관력을 발휘해서 대략적인 이해가 뛰어나 저는 이거 인정합니다 전작 초기에도 정수가 어떤 게임이든 약간 좀 스마트하긴 해요 보면은 좀 스마트해 네 약간 나같은 나는 그냥 내가 오히려 판수로 막 그냥 나는 공략도 안보고 생각도 안하고 그냥 많이 하다가 습득하는 느낌인데 종수는 약간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서 빨리빨리 습득하는 느낌 그런게 있어 스타크래프트도 뭔가 이해하고 하죠 어 근데 나는 그냥 일단 많이 해보면서 그냥 몸으로 체득하는 느낌 근데 저는 저기서 저 밑에 바로줄에 저게 너무 동의하는게 대략적인 이해가 되게 중요한게 디테일을 안들어가요 왜냐면 너무 피곤하고 그렇게까지 하면 그니까 막 예를 들어서 포셔님 같은 경우는 김나성님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분석하고 최대한의 효율을 찾아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거든요 계속 근데 저는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효율적이겠다만 찾고 그 디테일을 잘 적어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인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서 네 전장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뭐 제 말로 하긴 그렇지만 잘하고 있죠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자 반복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보다 비반적 정확해요 저는 반복숙달을 싫어해 너무 싫어해 단순한거 싫어해 이게 반복숙달로 업그레이드되는게 되게 큰데 엄청 크죠 되게 큰데 이것도 재능이에요 맞아요 성격적인 재능이다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성격이 있어요 더 수월하게 음 이게 이렇다고 해서 반복숙달을 못한다는건 아니지만 음 스트레스가 덜한 사람들이 내가 재밌는 방법 저는 그래서 모든 어떤 스타도 그렇고 딴것도 그렇고 다 랜덤으로 합니다 똑같은거 하는거 재미없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바꿔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이제 반복숙달을 못하는데 왜 운판수냐고 하면은 음 그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어 여기 이거를 반복은 한데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놓고 내려놓고 그냥 부지성 약간 똑같은걸 하게되면 생각을 멈추죠 아 이건 지난번에 해봤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음 좀 더 파야되는데 그게 좋은데 갑복이님이 뭐 게으른 천재 스타일하고 족집게라고 하시네요 벼락치기식 공부를 선호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당연하죠 벼락치가 최고죠 꾸준히 하는거 좀 못하니까 네 호기심 해결을 위한 학습 그렇죠 성적 생존 되는 것보다 호기심을 좀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어 꾸준한 학습이 계속 나오죠 꾸준한 학습보다는 뭐 다른식으로 게으르다 노력하지 않는다 네 동기부여가 돼야지만 움직인다 본인이 본인을 설득을 해야 돼요 네 비꼬는 능력이 탁월하다 거네요 아 제가 이게 저는 인지하지 전혀 못하고 있는데 나 저거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네 제가 지금 뭔가 좀 약간 이 상황이 많이 안되잖아요 어 중수씨가 특유의 약간 이 약간 이 상황에서 약간 이렇게 비꼬는게 있어요 제가 기분 나쁘다는게 아니야 어 지금 화났네?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게 있어 그거는 이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합방을 할 때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과 합방을 할 때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과 합방을 할 때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과 합방을 할 때 많이 나와요 네 하신가봐요 이 플로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누구누구님 뭐 이렇게 하신가봐요 이럴 때 이제 비꼬는게 좀 나오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허허허 제가 뭐 그랬나봐요 아 뭔지 알겠다 오오 뭐 했다는거 뭐 이런식으로 이제 하는거죠 요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맘에 안들면 그냥 바로 들이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음 아니 좀 참 그러니까 약간 들이받을 수 없어 참는데 맘에 안드는건 약간 티낸다 약간 요런게 요런 느낌 참기야 참죠 참는데 들이받는건 아닌데 약간 이상하게 맘에 안든거를 약간 표현한다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좀 봤는데 사실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이면 그건 맞아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나라고 생각하고 다 읽어봤거든요 다 나야 아 그치 근데 너랑 나랑 비슷하니까 ENTP, INTP니까 이게 좀 비슷하긴 하네 둘이 저렇게 보면 이게 좀 다 나에요 나는 INTP인데 ENTP이기도 해 보면 그치 비슷비슷해 지금 보면은 나도 노력을 하기 싫어하고 나도 지적우기심이 ENTP 아 INTP고 ENTP에요 아 둘이 비슷한게 있구나 나도 동기부여가 내가 나를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응 맞아 내가 동기부여가 돼야 돼 내가 납득을 해야되지 움직여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에요 그쵸 왜냐면 이거는 이래서 안해도 돼 저건 저래서 안해도 돼 맞아 합리화하려는거죠 다 쳐내 그리고 진짜 자기가 땡기는 것만 해 그러면은 노력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면은 나중에 그 뒤처집니다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요 둘이 좀 비슷한게 있네 읽어보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합리화를 했냐면 좀 뒤처지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제 막 느낀게 레벨업이 안돼 이게 되게 좀 크긴 커요 그쵸 이게 그냥 내가 개인 방송 인간적인 매력으로 막 어떻게 좀 비벼가니까 이게 어떻게 버티고 뭐 하는게 있는데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이 레벨업 소위 말해서 알을 깬다고 했죠 이 알을 못 깨면은 탈피를 못하면 도태된다 그쵸 제가 웹툰 할 때 많이 느꼈어요 노력을 안 해요 내가 일찍 시작해서 그때부터 노력을 차근차근 했으면은 괜찮았어요 근데 안 해요 그래서 방송을 더 잘하고 있었어요 방송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도태될 수 있다 충분히 도태될 수 있다 그럼 또 다르냐 이게 지금 어떤 요즘에 추세가 이제 계속 오리지널 영상도 이제 같이 이제 추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늦죠 일반적인 추세라고 보면은 도태되는 것도 올라가요 도태되는거지 도태될 것도 없어요 도태될 것도 없어요 도태될 것도 없어요 도태될 것도 없어요 도태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랑 많이 지금 저는 많이 하거든요 둘이 어차피 비슷하다고 하니까 외향이나 내약이나 차이 다 비슷하다고 하니까 의지용씨는 어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런가 보다 싶은 것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난 이거 뭐 처음 봐가지고 한 주제의 이야기를 반복해 듣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러나 관심 없는 분야라고 처음 듣는다면 그 또한 결문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곧잘 듣는다 아 좀 있어요 저는 저는 되게 맞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를 되게 좋아요 저도요 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 뭐 일 때문에 미팅에서 만나면 그 업계 얘기를 해주잖아요 되게 재밌어 재밌어 재밌게 들어 호기심이 생겨 관심이 없었는데 호기심이 생겨 음 저는 아닌데 관심 없으면 아 뭐 관심 없어요 음 그럴 수 있어 사실 두 분 얘기하시는데 중간중간 다른 생각도 근데 나는 택시 택시 아저씨가 말하면 좋아해 어? 저 택시 아저씨가 말하면 아 또 그래요 저는 좋아해요 아니요? 싫어해요 더 좋아요 저 좋아요 좋아해 택시 아저씨가 내가 극도로 피곤한 게 아니면은 얘기를 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얘기를 계속 나 속으로 이럴 때도 있어요 어쩌라는 거지 나는 오히려 내가 먼저 택시 아저씨가 대화를 유도한 적도 있어요 아 근데 나는 또 같은 얘기를 듣는 거는 아 되게 관심 없는데 누가 싫죠 근데 이거 다 싫어하지 않나? 이거 다 싫어하지 않나?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다 싫어하지 요것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어 복잡만무지 요거는 정수씨가 좀 잘하더라고요 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기 합리하는 경우도 그쵸 근데 이따금 이런 건 좀 위험한 말 같아 그러니까 너무 다 이건 다 맞잖아 아니 뭐 자기 합리하는 누구나 다 한 번씩 하지 않나요? 인류야 우리가 이거를 맹신할 필요는 없어 아 맞아 맞아 그냥 어 그런가 하고 한번 대입해보고 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자 평균과 고정관념 없이 바라봅니까? 저 좀 있어요 저 이거는 제가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막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는 걸 싫어해서 그냥 제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약간 좀 이렇게 원래 이렇다 이런 거 원래 이런 거 잘 안 좋아해요 저는 평균과 고정관념의 화신입니다 아 잘생겨? 네 얼굴값 하겠네? 이런 거 있죠 아 얘 셋째 딸이야? 그럼 이거 하겠네 그런 거랑은 좀 다르죠 약간 미신 같은 거지 어떤 느낌이냐면 미신 같은 게 아니고 본인이 경험한 거에서 카테고리를 나눠 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 저희가 만났을 때 어떤 유형의 사람의 행동들이 보여 얘가 막 처음에 만났을 때 말을 막 좀 어떻게 해 그러면은 아 이 사람 이쪽 분류구나 분류를 해놔 처음부터 그러네 그러네 살짝 그런 거 있어요 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과 친해질 필요가 친해지기 싫은데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음 저는 이게 조금 맞는 게 소문들이 돌잖아요 아 많이 돌죠 일단 안 믿어요 어 내가 보고 하려고 그래요 어 저는 소문이 돌면 아 그래? 라고 하지만 확신은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나중에 나한테 뭐 내가 확인할 길이 있으면 그때 확신은 나지 뭐 그냥 그렇구나 아 이런 소문이 도는구나 정도 근데 마냥 또 그렇진 않다 너무 많이 들리면 나도 흔들리지만 사람에서 흔들리다기보다 그냥 볼 때 약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지 아무리 우리가 뭐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마냥 난 믿지 않아 뭐 이러기는 사실 너무 들리며 소문이 생각보다 많이 돌잖아요 뭐 살다보면 여기저기서 근데 그러다보면 어 고정관념이 는 아니더라도 어?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은 한 번씩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나고 겪어봤을 때 진짜 그렇구나 라거나 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신 인정받고 싶어하는 분야 외에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심이 없다 이건 다 그러지 않나요? 어 저는 좀 아닌데 어떻게 이걸 다 인정받을까요? 나는 내가 인정받고 싶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타인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심이 좀 있어요 그냥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작에 관심이 없어 근데 단군이가 내 전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 궁금하긴 해 그래요? 응 정수씨가 관심 없는 분야 뭐 예를 들어서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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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축구를 잘한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디테일하게 이렇게 막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춤 관심 없어요 정수 춤 개모추잖아요 개모추죠 그러면 관심 없어요? 하든 말든 어 그러네요 내가 춤을 못 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남이 날 춤을 못 춘다고 해도 난 상관없네요 그쵸 근데 이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거지 또 그러네요 아닌 사람도 있나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지 네가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일반인인데 내가 춤에 관심이 없어도 너 춤 못 추잖아 이러면 왜 무시해 아니 뭐 그게 아니라 뭐 그래도 춤 잘 추고 싶다 이랬는데 막 어 어디 내가 춤을 누가 앞에서 춰야 되는데 나 원래 못 추는 사람이니까 못 추는 그냥 막 추는 사람이 있고 아 그래도 나 잘 추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는 그 차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원래 내가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아니지만 춰야 될 때는 그래도 아 그래도 잘 추고 싶은데 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인정받고 싶은 분야 오케이 어 어 자기 아이디어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좋아야 하는데 또 간섭받는 건 싫어해 그러니까 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남이 나한테 간섭하는 건 싫다 이건 다 그렇지 않아 그렇죠 다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적용이 되면은 다 좋아하잖아 그렇죠 이건 다 그래요 그렇지 않나 네 지나친 간섭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네 아니 왜냐면 내가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까 나한테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했는데 오히려 아 맘대로 하세요 이러면 좀 성의 없어 보이니까 지나치는 모르겠지만 저는 간섭을 좋아해요 응 간섭을 좋아해 집착하는 거 좋아해요 어 상황에 공감하기보다는 분석하고 그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공감 잘 못하는 거 같아요 분석하고 그리고 거리낌 없이도 토론이나 논쟁 좋아요 이거 되게 많네 이거 어디까지 있어요 말싸움 너무 많은데 이거 뭐 결론은 없어요 뭐 좀 이렇게 저 말싸움은 건너뛰게요 건너떠요 세줄 요약 없나요 재밌어 보이는 거 너무 많다 경쟁심이 강한 편 이거 맞죠 경쟁심도 강한 편 경쟁심이 강한 거 같아 이거 확실한 거 같아 규범을 도회시한다 어 맞아요 되게 도회시해요 어? 종교 내 회의적? 어 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에요? 여기서 혹시 종교 있어요? 저 없어요 저도 없어요 종교 회의적인가 내가? 어 회의적이에요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종교는 필요 없는 거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러니까 종교는 필요한데 종교에서 믿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종교는 저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과 거기 안에서의 믿음을 내가 존중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종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난 신을 믿지 않아 믿냐 안 믿냐 어 근데 난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 응 근데 종교는 필요하다고 봐 저는 종교가 왜 필요하냐면 그냥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꼭 괜찮지 않나 나는 믿을 생각이 없지만 저는 이제 좀 그 보류하고 싶은 게 그 저희 저 친가 어르신들이 또 기독교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신경을 배려해야죠 그럼 이걸로 대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답을 하셨네요? 아 바꿔야 되는 대상으로 제가 그 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예예 기도할 때 제가 목록에 하나 들어갈 수 아 예예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제 또 예예예 좋아하죠 제가 종교 아 그쵸 그쵸 많이 좋아합니다 저도 뭐 종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종교 좋죠 자 차별화 뭐 이런 거 다 비슷한 얘기에요 다 비슷해요 사실은 뭐 눈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진 정수씨 아니 아 이거보다 정수씨를 표현할 수 있는 아니 그 근데 저 뒤에 전 뒤에가 더 중요한 게 아니 이게 내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아니 이게 아니 몰라서가 아니라 끝났어요 이거는 사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오히려 당당하다는 게 뭐냐면은 아니 왜 내가 그때 차돌짬뽕도 봐봐요 그것도 잘 봐 그때 당근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 왜 그냥 차돌짬뽕 그냥 이거 먹어 했을 때 아니 차돌짬뽕 먹는 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되지라 생각했어요 그치 이런 게 분명히 이런 거 말고 내가 이제 좀 재밌어하는 끝났어요 아니 끝났어요 재밌어하는 포인트는 그거를 이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데 당당한데 이제 그것이 뭐 그런 건 사실 그냥 웃자고 넘어가는 건데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아무튼 철민수님이 ENTV 맞네요 맞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아닙니다 아 그거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에피소드가 스천 지나가요 아 하나만 예를 들면 오늘 세팅을 해야 되는데 12시에 나오 12시까지 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적절치 않은 얘 같아요 저는 되게 저는 되게 적절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은 좀 일찍 왔을까 저도 일찍 출발한다고 한 거예요 한 30분 오면 되지 않을까 아 싸우는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종수씨는 여기서 뭐 인정하고 끝나는 거죠 아니 뭐 밑에 더 없어요 이거 이거 말까요 이게 끝이에요 더 내려오면 뭐 있을 거 눈치 없는 거에서 좀 재밌었나 본데 아니 그게 또 없는 거 같은데 팔로우보다는 리더가 되게 많았나 아니 밑에 저거 저거 되게 공감해요 위에 보려 보면은 ENTP가 왜 라고 묻거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비꼬는 게 아닌데 이거를 정말로 아 왜 왜 이거 야 이거 만약에 이거 침착맨님이 옷을 샀어요 이거 이쁘지 않아 그랬더니 어 이거 이뻐? 이렇게 하는 게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다 그렇지 않아? 응? 다 왜 라고 하지 않아? 이거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오해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음 비꼬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 저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안 이쁜데라고 하지 어? 이게 이뻐? 이런 느낌 음 좀 다른 거 같아 생각 외로 우리보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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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에 뭐 없어요 더? 통계 및 여담 밑에 뭐 없어요? 음 아 뭐 배가 없네 어? 남성 상위권 인제 경제 활동 참여율은 낮아 아 어 그런 느낌이고 통계는 굉장히 즐겨하는 편이고 공적 경우도 기본적인 형식들에서 한했을 때다 무례하지 않다 그니까 뭔가 기득권 때문에 뭐 싸운다는 느낌이 아니고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그런 얘기 같은데 뭐 이런 거 남은 이렇게 별표 수가 많고 이게 맹신할 건 아닌 거 같아 그쵸 모든 상황에 이게 어느 상황에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가지고 보완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보완할 점 상처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참 슬픈 얘기인데 특히 연애를 할 때 말을 하는 거에 그런 의도가 아닌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상처를 준 건 아니죠? 아 근데 본인이 상처를 낸 건 아니죠? 상처를 낸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제가 준 거죠 그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분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경우가 있죠 예예 아니 저기 상극이 ISF면 제가 ISP 아 나요? 아 본인과의 상극이 아 제가 ISP이요 아 아 둘이 박터지게 싸운 이유가 둘이 서로를 이해 못하고 박터지게 싸우는 이유가 그니까 짜라축이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아니 눈치가 없는 눈치가 없는 타입이고 ISF ISF 이랑 박터지게 싸운다 아 어 근데 밑에 능력 발휘 분야 좀 봅시다 이게 만약에 잠깐만요 이게 만약에 점집에 갔어 소름 돋는다고 할걸? 어 그러네 점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둘은 안맞아잉 맞아요 맞아요 오 맞아 맞아 그렇겠지 눈치 없단 얘기 너 눈치 없지? 어 맞아요 막 상처 공감 잘 못하고 응 능력 발휘 분야를 보면 어 저런 강사 강사 어 어울리네 엔진제 개발자 여기 가서 조언을 많이 받아보세요 ENTP 갤러리 이게 다 갤러리가 있어요 어 강유민님이 하는 그 MBTI 그 상황극이 있거든요 이거 따가고 보시고 어 유명인들 유명인들 뭐 이렇게 많이 있네요 어 맞네요 철민수 씨님은 INTP로 분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올라갈 급은 아니지 않을까요? 인터넷 방송인에 있겠네 이때 INTP로 있대 아 제가요?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오케이 우중 씨 한번 가볼게요 우중 씨 뭐죠? 어 이거랑 ISFP ISFP ISFP에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나? 그냥 ISFP죠? 그쵸 ISFP죠? ISFP T는 뭐야? 자 성인군자형이라고 하네요 어 음 역시 성인군자형 성인군자형만 말없이 말없이 다정하고 은하하고 친절하고 상대방 잘할 때까지 내면의 모습 잘 보이지 전혀 아닌데요? 맞아 와 딱인데 말없이 다정하고 온하하다는 얘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다정하고 온하하지만 말이 없다는 거지 말 되게 많은데 상대방을 잘 알 때까지 그러니까 친해지기 전까지는 나를 몰라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려줘요 표현을 안 해 그치 자기 그거를 브리핑을 안 해 어 맞아 얘가 좀 과묵한 편이야 실제로 실제로도 가볼게요 방송 아니면 네 그건 맞아요 네 의견 충돌을 피하나요? 어 맞아요 어 아 맞아 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웃길라고 막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 심각한 상황에서 그냥 좋게 좋게 근데 정수는 왜 쥐잡기 쥐잡았어요? 좋게 좋게 뭐 아 웃길려고 한 거였어요? 뭘로 쥐잡기 아 우리가 의견 충돌은 없었는데 아니 뭐 말하면 쥐잡지 아니 그건 장난 치는 거지 그냥 뭐 아 장난 치는 거였다 뭘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의견을 뭐 충돌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예를 들면 여행을 가자는데 뭐 얘가 제주도로 가자 그랬어 근데 나는 제주도 가기 싫어 근데도 그냥 다 제주도 가는 분위기면 아 맞아 얘 그런 거 있어 나는 그냥 그래 다 같이 제주도 가면 가 얘는 뭐 화장으로 가 해 어 그냥 그걸 다 나는 원하는 대로 아무게나 상관없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화작은긴 한데 근데 전에 갑복이 쥐잡듯이 한 번 잡은 적 있지 않았어 언제 뭐 옛날에 쥐잡듯이 많이 잡고 어? 아니 너 왜 그렇게 하냐고 맞아 맞아 이해가 안 된다고 막 하면서 진짜 있었어 기억나 언제지 아니 한 번 그러지 않았나 아 그거는 의견 충돌이 아니라 상대방을 잘 알게 됐나봐요 아 그거는 그 의견 충돌한 게 아니라 옆에서 보니까 답답해서 분명히 이게 너는 그렇게 하냐 누가 봐도 이게 맞는데 자꾸 다른 쪽을 하니까 네 답답해서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자 눈치가 빠르고 그러니까 대충 모습을 보면은 눈치를 잘 보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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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표현 의견 표현은 안 하고 그냥 과묵하게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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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냥 따라가는 거야 분위기 흐트러지지 않게 그래서 사람 간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게 하려고 해 우와! 너무 소름 돋는다 저거 이거요? 갈등이 심화됐을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상대방의 관계를 끊는다 이런 사람 저 해결 안 해요 그냥 안 봐요 그 사람 ISFP? 저 그냥 안 봐요 손절해요 그냥 호민이 형도 그러는데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뭐 아 저 두 사람 나랑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나랑 안 봐요 호민이 형은 ISFJ예요 아 나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ISFP 맞나? 당분하고 똑같나? 어? 근데 나는 갈등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과의 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 저는 그냥 안 봐요 네 아 ISFJ 맞대 ISFJ 호민이 형은 여기 뒤에가 J야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비슷하겠죠? 그쵸 그쵸 세 개가 비슷하니까 인간계획 끊어 근데 이건 근데 많이 그러지 않나? 문제를 해결하기 저걸로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보다 해결해서 좋게 가려고 노력을 받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 저는 되게 피곤해요 저는 되게 극단적이에요 나는 이런 성향도 좀 있네요 나도 그냥 끊어버려 저는 심지어 어느 정도라면은 그 사람이 근데 자꾸 내가 그 사람과 이제 모르고 싶은데 자꾸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음 극단적으로 티를 내요 그냥 와 티를 내 그냥 이거 진짜 딱 차이가 있는 게 저는 한 사람과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거 잘 못 꾸나요 아 저는 그래서 약간 좀 둘러붙는 편이에요 아 오케이 자 가까울 수 있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상주의 독립적 개성적 인간주의 다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했는데 저 놀랍게도 저도 맞아요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이 없어요 음 ISFP 너는 뭐 저도 ISFP 다 해요? 지금 보면은 어 근데 이건 좀 안 맞는 거 같아 나는 의견 충돌을 하는 거 같아요 음 아 저거 감정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일단 아니다 싶으면 소프트하게라도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한 번 짚고 표현을 하고 만약에 뭐 저쪽 강하게 하면 그래라고 하더라도 한 번은 표현을 하는 스타일 저는 안 그래요 그리고 저것도 되게 맞아 결정력과 추진력이 길릴 필요가 있다 결정력과 추진력이 없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있고 아 맞아요? 너무 귀찮아요 너무 게으르죠 정수 씨도 오면 ISFP 아 저 귀찮은 거 정수 씨도 ISFP 아 저 또 심해요 너무 귀찮아요 회신이 됐나요? 정수 씨 회신 됐잖아요 저거 빠른 편인데요 저건 좀 안 카톡 늦게 확인해요 그건 방송 중이니까 얘는 안 볼 때도 많잖아 그래서 막 그때 ISFP네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 그러면은 어? 했었어?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안 했지 않음? 연락을 비선 어? 연락 비선호 하잖아요 저요? 저 연락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는 연락 비선호에요 근데 카톡을 안 카톡을 싫어해요 전화를 좋아해요 저는 그냥 연락을 다정하게 왔다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혼자 하는 시간을 즐기진 않는 거 같아 아 제게 저는 왜 자꾸 얘한테 물어보세요 틀린 거를 틀린 거 근데 혼자 하는 시간 좋아해? 저 좀 좋아해요 저는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어 같이 있는 게 근데 게을러서 안 나갈 뿐이야 맞아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것 뿐이야 나는 누가 같이 놀자 그러면 되게 좋아해 나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나 나 귀찮으면 강하죠 어 나 ISFP기도 해요 저는 아 예 와 인내심이 있어요? 그쵸 나 게임일 때 인내심을 발휘했나요? 아니 뭐 인내할 게 나쁜 게 없는데 통제받는 거 거북스러워요? 근데 이거 다 다 그렇지 통제받는 거 누가 좋아해? 근데 그런 거 있어 통제받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 자기 영역 침해하기를 원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있나요 있나요 하느지만 어 이거는 그 본인 성격이니까 있나요 있나요 하지 있다니까 근데 나는 왜 ISFP인데 있어 통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ISFP인데 왜 공감을 하냐 이거야 다른 것도 있어요 공감되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겹치는 부분은 강요 압박 몹시 싫어하죠 누구 싫어하죠 이거는 뭐 납득되지 않는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납득되지 않는 저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납득되는 강요는 좋아해요? 아니면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몹시 싫어한다 납득되지 않지만 성향이 M성향이면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몹시 싫어한다는 게 몸소리치게 싫어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러거나 말거나 생각했을 때 그냥 그냥 다 그럴 것 같은 건 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한글이 듣고 한글이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음 편견거부는 아까 나한테도 있었던 것 같은데 편견거부는 네 맞아요 표현이 적고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가 적다 적다 표현이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많다 적다 솔직하게 말 안 해 결론에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중에 헤어진 다음에 갸우뚜 음 오락 뭐지? 이런 느낌? 맞아요? 에? 헤어지고 나서 알.. 알쏭달쏭? 네 이런 경우가 보였어요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보면 맞아 맞아 조금 있어 그 자리에서는 별생각 없는데 뭔가 어리벙벙하듯이 다 지나가서 어? 뭐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아마 그때 느꼈을 텐데 그냥 어 표현을 안 하는 경우 그렇지 않았을까 맞아요 어 대답하기 어려워 어? 진짜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뭐하면은 그래서 너는 먼저 물어보고 자기의 대답하기보다 대체? 어 진짜 이거 좀 맞는 거야 나는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저 왜 그런지 알아? 눈치 봐서 그래요 아 눈치 봐서 그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에 영향이 끼칠까봐 말을 안 하는 거야 내 의견이 되게 분위기를 분위기를 흐트러트릴까봐 네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말을 못 할까봐 그치 아까랑 똑같은 거야 분위기를 해치기 싫고 좋게 좋게 가는 게 좋으니까 좋게 좋게 가는 쪽으로 가려고 이제 레이더를 펼치는 거지 근데 친구들끼리 있으면 그래도 이게 좀 해제가 된다 아무래도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막 하는 거고 네 약간 그래서 약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싫어하는 거지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좀 많이 공감했어요 그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사람 많은 곳이나 이렇게 그런 거 너무 싫어하는 게 그 레이더가 다 이걸 체크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의지훈 씨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 같죠 할 말 어 근데 저는 이러고 다 가만히 있으면서 다 체크했어요 다 정보를 집어넣고 있구나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의지훈 씨는 할 말 다 하고 어 버럭버럭하고 어 어떤 그런 것도 좀 활달하고 중계를 막 하면서 청산 뉴스니까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좀 정반대의 느낌이 있어요 그거 있어요 저 그래서 사람 많은 데 가면 되게 스트레스 음 맞아요 느낌 있어 결단력이 무조건 이게 자꾸 보면 우유 후단하고 표현 안 하고 맞아 안으로 먹어들어가고 어 그러다 골고 막 그러다 갑자기 연락 끊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생각은 많은데 행동도 부족해 그래서 오히려 당황할 수 있어 상대 입장에서 갑자기 제가 연락이 안 돼 왜 나는 속 혼자 멀어진 거야 맞아 이미 얘는 맘의 정리를 다 했는데 상대방은 어 왜 그래 우리 어제까지 좋았잖아 저는 일단 연락은 받거든요 저도요 뭐가요 연락은 받아요 일단 싫을 틀에도 아 연락은 받는 받죠 뭐 어떻게 그걸 또 바로 그런 건 아니지 의도적으로 좀 이제 피해하는 거죠 오케이 조용한 거 좋아하고 맞아요 조용한 거 좋아해요 좀 귀농 같은 거 관심 있어요 행동 부족하고 속만 어두워 어두워 다크하죠 착하대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안 착한데 착하다 악한 생각을 많이 한다 안 착한데 착한데 너무 공감해요 악한 생각 이렇게 착한 친구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어 단군이 역시 악한 생각 많이 해요? 악한 생각 많이 하죠 되게 나쁜 생각 많이 하죠 하나만 예를 들자면 뭐 패 죽이고 싶다 그 정도 얘기는 하지 근데 뭐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얘를 죽여야지 이렇게는 아니지 그냥 아우 쟤 죽여버릴까 뭐 이런 걸 하지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장수하려면 행동을 좀 아 두 분은 맞추명으로 해야 저 같은 성격은 두 분 만나지도 않았어요 싫으면 애초에 이 자리 오지도 않습니다 물 흐르는 편이 하고 어 이거 이거 아 조용히 선전할 편이다 너무 좋다 귀차니즘이 심하고 맞아요 미룰 때까지 미룬다 너무 좋다 자꾸 모나지 않고 뭔가 숨어 들어가고 먹어들어가고 우유부단하고 아 자기도 자기 생각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막 정보를 계속 집어넣어서 자기가 계속 거기서 이제 좀 호우적거리는 느낌 이미 뭐 이렇게 개선을 하고 음악에 관심이 많이 근데 이게 좀 약간 열받는 게 각 유형마다 음악 애매 뭐 다 집어넣어 아까 너도 있었어 예술 아 너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패션은 별론데 음악영화 쪽은 맞는 것 같아 오 음악에 패션은 관심 없지 요런 거는 좀 약간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유형마다 이게 다 넣어놨어 예술 매우 친밀한 상대에게는 무자비한 독서가 동파란 안 친하면 가만히 있는데 친하게 시작하면 인저 사정 없거든요 네 아 저거 좀 맞는 것 같아 아 우리 친한가봐요 그럼? 그쵸 나한테 뭐 한소리 들은 사람들은 일단 내가 되게 편한거지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 친해니까 그랬다고 하면 할말도 없고 단과철 아니 이렇게 얘기해버리는데 가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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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다고 해서 난 너랑 친해서 그런거야 난 너한테 맘을 연구했는데 거기다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 단과철이나 이걸 이게 봐봐요 눈치가 없어요 아까 나왔죠 눈치가 없는데 표현을 안해요 어? 근데 친해지면 무자비한 독서가 비판을 알려 그 구조가 완성이 됐어 그래서 내가 어 근데 왜 막 막 퍼붓나요 근데 알고보니까 친할 경우에 한해서 그래 앞으로 뭐라고 그러지 이런거지 친해서 그래 종수야 아 너 잘들어가는게 종수야 친해서 그래 근데 종수씨가 아니고 호민이 형이야 절대 못하죠 아직은 덜 친하니까 아까 그 웹툰 제법 뭐라고요? 빙탕으로 어? 말해주지 말걸 친밀한 선 그렇게 친밀하지 않는데 계속 선을 넘네요 아 이거 독서는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잘하려고 방금 일부로 한거 잘하려고 잘하려고 아무튼 뭐 했고 저거 귀찮아한거 싫다고 했고 아 이게 좀 약간 귀찮아 귀찮아 입에 붙어있긴 해요 맞아맞아 어 저는 심해요 귀찮아가 귀찮아가 너무 심해요 너무 귀차니즘이에요 근데 저도야 이러거든요 귀찮음은 나도 심해요 그니까 나는 좀 너무 심해 좀 나는 내가 생각해도 미친놈인 것 같아 저는 가만히 혼자 있을 때도 하루에 한 열 번씩 말하면 머리 아파 죽겠네 아 그거는 근데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그냥 계속 계속 궁지 아 저는 저거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도 안했는데 내가 진짜 해놓고 그래 근데 저기 대응게 그냥 귀찮아요 데이트하는 걸 귀찮아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가정해보세요 두 분이 결혼을 안 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이상형의 여자가 있어 성격이나 외모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아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일을 막 끝나고 와서 피곤해서 씻고 나왔는데 어 오빠 오늘 뭐해요? 술 한잔 할래요? 라고 해 그럼 귀찮아서 나가요 안 나가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달라요? 이상형인데? 아 난 진짜 귀찮으면은 내일 만나도 아 이상형이야 아니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 나보다 다 귀찮아 그리고 나 지금 뭐 배돌아지 합방을 해야 돼 그러면 막 그냥 배돌아지 합방을 하지 근데 그건 남자 여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그건 케바케라서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여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응 그렇죠 근데 남자도 다행히 시간이 걸린데 상대적으로 덜 걸려 그치 나가죠 하하하하 아니 유부남이 아니라 결혼을 안 했다고 가정한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나가죠 나가죠 저도 웬만하면 귀찮은데 별로 맘이 없으면 귀찮은데 근데 내가 여자였으면 안 나갔을 거 같아 나는 여자가 아니니까 그건 나는 나 무조건 나가죠 한 시간 걸려서 해야 되는데 아이씨 아이고 저것도 맘에는 자존감이 낮다 저 진짜 자존감 났거든요 아 자존감이 낮아요? 네 어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자존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약간 자기 비하까지 좀 있어요 아 약간 자비가 있어요 실제로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고통스러웠던 정신과 취급까지 받았죠 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고백을 했거든요 베드라지MT 후에 괜찮아졌다고 아 맞아맞아맞아 많이 그 치료가 힐링이 됐다 힐링이 됐는데 최근에 또 살짝 다시 왔어요? 모르겠어요 좀 힘들어요 아 제가 의지웅씨 인생을 뭐 다 아는건 아니지만 그쵸 잘되고 있잖아요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존감 나는 요거는 아닌 것 같아 넌 아니야 아 분명 침착면 확실히 아니에요 난 굳이 고르잡니다 나르시스 응 맞아 얘도 좀 있어 얘도 있어 어 맞아 넌 그래 내가 나를 보면 어 그래 이정도면 됐지 뭐 어 나도 그런데 어 그러니까 그게 있어 난 너를 보면 그게 느껴져 아 느껴져? 니가 너를 평가할 때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고 했다는게 어 맞아요 맞아요 느껴져 나한테 누가 뭐 팬이에요 이러면 제가 항상 속으로 아닌거 아른데 막 아 이런거 있죠 빈말인지 빈말이겠지 그냥 하는 말이지 뭐 내가 팬이 어딨어 아 막 이런거지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부모로서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하고 어 아이로서 아이였을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음 짜증이 많다 짜증이 많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왜냐면은 밖에서 한거를 아이로서 어 집에서 많이 짜증을 낼 가능성이 높아 그쵸 그쵸 밖에는 참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잖아 참고 있으니까 응 눈치를 보잖아 못 내는거 뭐 이렇게 어렸을때는 뭐 다 그렇지 뭐 그렇죠 바로 나왔네 이렇게 있는데 엄청 막 뭐가 있는건 아니고 창작물의 주인공 캐릭터라고 창작물의 주인공 캐릭터라고 창작물의 주인공 아 그게 성장용 주인공 캐릭터 어 그렇죠 해리포터 같은 경우 창작물도 아니네 스토리 스물다섯번째 방 아이큐 13이 아이큐는 굉장히 낮네요 학업성취도 굉장히 낮고 편안한 관계 불편한 관계 불편한 관계 아예 아니네 아 내꺼 찾는거에요? 네 상극이 ENTP가 없나 불편하진 않나봐요 상극이지만 불편하진 않나봐 보기 이상해 아 호민이형이래요 어 안맞는게 아니 아니 호민이형 ISFJ 아니 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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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하하하하 ISFJ 아 그 빙탕으로 가 하하하하 잘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데 아 서로 너무 맞춰주려고 하는거죠 아 서로 배려만 하다가 어 서로 누구 한명은 이끌어야 되는데 서로 눈치보 서로 얘네는 어떻게 생각하죠? 어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뭐 드시고 싶으면 아니 나 니가 먼저 줘 아니 아니 너무 난 안좋아요 이런 느낌 그런거지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굶고 막 시간 다 지나고 그 정도가 아니고 뭘 또 굶어 바보니 우리가 하하하하 ISFV 이거는 이제 의중씨죠 네 자기중심적으로 변한다 이제 이렇게 만나면 서로 배려하다가 상대적으로 좀 더 자기중심적이라서 이렇게 맞추고 어 요거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제일 맞추고 그러니까 호민이형이 엄청 이게 다른가 오 맞아 되게 배려심미 많으시지 ISFV 타일러스 트집을 잡을 수 있다 분석을 해 자꾸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해 그냥 그러느냐 하면 돼 아 그래그래그래 재미로 보자 나 점 점 잘 믿을지도 하하하하 아 점 보러 갔을 때 몰입하네 나 몰입하네 몰입해 이게 뭐야 그와의 관계 델타 베타 뭐 이렇게 많아 ISF가 사람이 많나봐 개체수가 그런거 봐 이게 요즘에 핫한 이게 그겁니다 인싸들이 향유하는 문화에요 어 어 이거 종수씨잖아요 ENTP요 어 ENTP 없나 어우 씨 종수씨 없어 저랑은 뭔가 이렇게 엮이는게 많이 없나봐요 에이씨 피로 피로 뭐 그런거야 화가 간다이 났어 자 요렇게 어 직업이 좀 비슷하네요 뭔데요 아 이거 이거 위에 직업 연예인은 꼭 집어넣어 그러니까 예술하고 연예인은 꼭 집어넣어 강사 아까 나도 있었어 교사 강사 이것도 다 해당돼 이게 사실은 좀 비슷하네요 이건 좀 약간 너무 그냥 다 같다 약간 보면은 예술가 쪽 약간 뭐 이렇게 검사판사는 없어 기본적으로 나는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되게 많죠 사람이 많네 그래서 이게 자료가 많은거네 그렇게 많아 잘생긴 사람 없어요? 어 잘생긴 사람 다 수두룩 천지죠 아니 갖다가 이제 나중에 써야되니까 다 잘생겼어 유재석님 있었어 방금 밑에 아 그래요? 어 이게 되게 흔한 유형이야? 이게 제일 많나보다 유재석 있네 유재석이 있네 이..이 뭐 있고 인터넷 방송이 굴림보 닉네임을 에리 어 예명을 엔티비 엔티비 이런식으로 지금 웃기겠다 괜찮네 엔티비 바로 그렇게 하면 바로 알아듣잖아 요즘 어 예명인데 이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이름이 엔티비야 엔티비 엔티비 매직박 형이 있네 직박이 형 어 그러네 나랑 똑같네 직박이 형 갈등을 피해요? 그 형 좀 그런거 있어 되게 막 지르는거 같은데 그 형도 되게 막 아 그래 어 그래 좀 비슷한 느낌인거 같아 그런가 아이고 그럼 아이였을때 그럼 집에서 짜증을 많이 냈나? 어 지금도 짜증을 많이 냈는데요 아 ISFP 맞죠? 근데 나 왜 ISFP T라고 해놨지? 아 근데 아니 이거는 직박이 형은 이거 아닌거 같아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 만나는거 되게 좋아해 어 맞아 그 형은 되게 어 외향적이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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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박이 형이 막 자꾸 누구 만나려고 그래 아 맞아 맞아 아는 연예인들도 많고 어 인맥이 되게 넓어 나랑은 다르지 나랑 되게 좁거든? 난 되게 좁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는 마술사를 좋아 하고싶어 어 관심받고 싶어 실제로 마술사로 활동을 했는데 맞아 맞아 자꾸 혼자 있을 좀 다른가 그거는 모르겠어 혼자 있는거 좋아하면서도 보여주고 싶은데 그니까 좀 다르네 느낌이 요즘이랑 나랑은 조금 다른거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여신강님 넌 뭐에요? 얘는 INFP 아 여기서 아까에서 앞에만 달라진거 약간 외향적인거 전 내향으로 가요 이렇게 근데 이건지 FP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전 이것도 해당되고 이것도 생각되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또 이제 하면은 또 바뀔 수 있어 49대 51이 나왔어요 이게 T랑 F가 이게 51 바뀔 수 있어? 아니면 F가 51 이게 검사할때마다 바뀌는걸거야 아마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서 한번 설명보면은 아이디어뱅크 맞아 저렇게 아이디어뱅크만 보면 맞네 과목하고 논리적이 나 맞는거 같은데? 직관력으로 통참하는 능력이 있다 저런거 이해가 빠르다 저런거 뛰어나 얘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니가 약간 니가 약간 크리에이틱 약간 약간 유튜버에 특화되어 있어 약간 크리에이틱해 니가 저 계획형이라고 볼 수 없나요? 네 넌 약간 계획형은 아닌데 약간 그 피할 수 없는걸 할땐 계획적이죠 뭐 창의적인건 맞는데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진 않죠 상세하게 하지 않고 몇개의 방향으로 하나요? 맞아 맞아 상세한건 호민형이에요 아 디테일 호민형은 상세하게 짜놓는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여행가면 되게 편해요 음 다음은 어디가고 다음은 어디가고 다 정해져 있어 그럴 수 있어 얘는 근데 딱 봐도 방향 우리가 오늘 할 때도 오늘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자 뭐 이런 느낌이지 맞아맞아 이거 했는데 너 뭐 준비했어? 안 했어? 뭐 이러진 않아 어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뭐 이런건 아니지 디테일은 아니야 제가 방송을 할 때 오늘은 월드컵 뭐하고 뭐하면 좋겠다 해서 이게 정했어요 방향 몇개를 근데 세부적으로 정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게을러서 그래요 그쵸 근데 그러면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 왜냐면 게을러서 미처 못한거지 근데 그것조차도 뛰어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거지 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거야 게으른 것도 포함이래 그니까 넌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해야지 저게 포함인거지 그래서 내가 삼국지 인물전을 못내요 어 니가 마음만 먹은건 의미없는거야 행동으로 해야 그게 많게 내가 준비를 못하거든 디테일한거지 나는 하고싶은데 삼국지 인물전을 준비를 해야돼 그래서 못내요 언젠간 여의될때 하겠죠 곧 이제 그 하거든요 침투부 어워즈라 침투부컨을 해요 침투부컨 침투부컨은 뭐냐면 상주형 2022년 뭐할지를 미리 발표 블리즈컨처럼 그럼 어워즈는 올해의 시상이에요? 올해를 어? 우리도 혹시 뭐 후보됐어요? 올해의 인물의 후보가 올해의 인물이요? 우리가 왜? 왜요? 올해의 가장 게스트? 그런 느낌으로 제 방송에 나온 분들 중에 후보에 어 맞어 작년에 제가 받았어요 총수씨가 어제 받았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작년 수상자입니다 제작년에는 김성희님이 받으셔가지고 차륙으로 트로피만 받았어요 올해 후보 누가 있죠? 그건 비밀이 아닌가요? 이거는 다섯 분을 추리고 있는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회의하긴 했어요 오시기 전에 제가 오늘 한 11시에 출근해가지고 그 안될과학님이 유력한 후보가 아닌가 계실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그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안될과학님 궤도님 궤도님이시죠 아 그분 저 저도 그분 유튜브 보면서 왔거든요 나오신 분들이 뭐 저 이제 양자역학 압니다 오면서 보셨죠? 봤어요 다 봤어요 최곤수님도 올해 아 최곤수님도 그렇죠 염따님도 오셨고 염따님도 오셨고 뭐 여러분 많아 너무 많다 아까 얘가 게스트가 많아서 너무 많아 사실 그렇게 따지면 뭐 다 많지 올해는 많이 초대를 안 한 편이에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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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정도에 투표를 아마 시작할까요? 상금도 있나요? 상금은 없고 명예? 트로피를 트로피 있어요? 만들려고 합니다 종수씨는 못 받았어요 작년에는 트로피를 잘했네요 올해는 다시 만들려고 찰흙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이 있었고 작년만 안 주고 올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찰흙으로 만들어요 찰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원해요? 그럼 내가 2020년 것도 만들어 드릴게요 괜찮아 찰흙까지는 뭐 새 모양도 있고 많죠 좋네요 아무튼 그렇고 인종차별대 호불호가 뚜렷하다 맞아? 그런 거 같아요 본인이요? 호불호 참는 거지 호불호는 뚜렷해야 돼 아 호불호 있어 얘 봐 축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대 안 해 자기가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해 뭐 하라고 해도 귀뚝으로도 안 들어 무조 단호해 그냥 진심으로 싫어해 어 얘는 있어 응 보면은 게임도 그 좋아하는 장르 스태하자고 해도 안 해 안 해 뭐 배그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냥 안 해 그런 건 안 해 나는 그래도 뭐 내가 사실 전장 같은 거 좋아하지는 않거든 근데 하면 그냥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끄지겨보는데 얘는 그런 거 어? 나 저기에 대해 공감하는 게 승부효과 경쟁심이 은근 강하지만 경쟁을 통해 꼭대기에 올라서라는 것과 다르게 그냥 그 판을 엎을라 그래야 돼 약간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뭐 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이걸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올라가야지가 아니라 야 다른 거 해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그거 있어 있어 있지 얘는 그냥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거기 안에서 뭘 하려고는 안 하지 위헌이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도 좀 공감을 하는데요 경쟁을 통하려면 노력이 필요한데 맞아요 불가능해요 응 그러니까 그걸 나만의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 같다 응 그치 응 근데 그게 그냥 저항을 안 해도 되는데 승부효과 경쟁심이 은근강에서 있어 있어 또 그런 건 있어 은근강에서 게으른 데다가 경쟁심이 있으니까 변칙적으로 응 한다 그런 게 확실히 있어요 있어 있어 사랑에 빠지면 혼신이 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인간관계에 큰 관심 없고 혼자 행동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사회적 만남이나 행동이 드물고 전반적으로 교류가 좀 적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쵸? 저는 저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어디 있어요? 뒤에 있잖아요 뒤에 방금 보는 거 뒤에 문제 해결을 위해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음 이거 맞아요 방송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건요 되게 이 헤맬 때 다 따지고 그래서 제가 따쟁이에요 제가 침착맨은 알겠지만 제가 뭔가 중요한 그 뭐지 결정을 해야 될 때 침착맨한테 항상 전화해서 물어봐요 아 왜냐면 나는 얘의 내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어 근데 나 이거 되게 궁금해 나의 나보다 침착맨의 결정을 저는 오히려 믿는 편이에요 저는 좀 이 말에 좀 동의하는 게 예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좀 제가 화가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저는 그래서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침착맨님이 거기서 일단 자기가 얘기할게 하더니 둘 다 화가 그러니까 뭐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이걸 딱딱딱 되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와 얘 되게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논리적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되게 오래전인데 얘기하면 나중에 기억이 날 거예요 되게 폴린러브로 했군요 아니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화가 나서 야 이거 좀 뭐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이걸 되게 본인도 그랬을 텐데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하면 이러지 않겠냐 이랬으면 어땠냐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갑자기 저도 차분해지는 거예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때는 되게 괜찮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의 판단보다는 제가 믿는 사람의 판단을 믿는 편이거든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둘 셋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판단을 할 때 물어보는 사람이 한 세 명 정도 있거든요 혹시 그중에 한 명이 저인가요? 아니요 종수 씨는 아니에요 아쉽게도 종수 씨는 아니에요 아쉽네요 그중에 한 명이 세상에 병건 씨예요 아 그중에 뭐 그런 거 물어본 적 없죠 제가 한 번도 안 물어봐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아쉽게도 아니 근데 종수 씨는 다른 쪽에 또 특화가 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샌드백? 특화된 게 있어요 차돌 참복을 만들었잖아요 아 예 그게 특화됐죠 저는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카페보세요 친해서 그래 아 예 이런 식으로 답을 걸렸네요 어허 나는 뭐 친하면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 아 미안합니다 은근히 전화가 많이 와요 누구야? 여기저기서 그렇죠 느끼는 거 물어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느껴지거든 2022년에는 정식 서비스로 하려고요 아 돈 받고 저는 그러면 좀 연장해 주세요 네 1년만 연장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려고요 가운세가 좀 1년만 제가 1년에 그래도 그런 결정 물어볼 때 한두 번 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 올해가 지나지 않으니까 저도 거기 가입할게요 예 알았어요 올해 아직 내년부터 정식 서비스니까 올해는 아직 프로모션 기간이니까 제가 딱 3명 정도 있는데 딱 그중에 한 명이니까 아 영광스러운 거 아니 그런 거 있으면 같이 좀 공유해야지 그랬어 몰랐잖아 근데 제가 최근에도 뭐 여쭤봤잖아요 그 외도 한 두 분께 더 여쭤보고 외도요? 예? 외도요? 예 외에도 외도 내가 신뢰하는 두 명에게 더 물어봤는데 네 대부분 좀 비슷한 결론을 해주셨는데 아 침창민 씨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아 네 좀 알려주셨어요 대부적인 그 평가로는 제가 1위 예? 아 그 3명 중에 3명 중에? 아 좀 더 디테일한 서비스를 제공했나요? 그쵸 아 아 그래요? 좋습니다 어 이 괜히 얘기했나봐 네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은 승부욕과 경쟁심이 은근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맘에 들었기 때문에 없진 않을 거예요 그쵸 맘에 들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뭐 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 부모 관계 어 뭐 이런 거 있고요 어 죽이는 뭐 이런 거 있고요 좋은 거 타 유형과의 관계 뭐죠? 불편한 관계 이런 거 아 이거요? 네 ISFP 어 이거 누구 있지 않았나? 이 INTJ 뭐였지? 얘는 얘가 ISFP 제가 ISFP예요 ISFP 아예 다르네 아예 다르네 그쵸? 어 어 너네요 초자 관계가 뭐예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슈퍼 애고 관계 음 아 근데 둘 다 개인 공간을 중시하고 조용할 데가 많아서 네 배워가면 나쁘지 않다 음 좋아하는 게 있을 텐데 그걸 좀 같이 즐기려 어 저희가 이렇게 여지를 만들었네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네 근데 왜 불편한 관계지 왜? 아니 서로 성향이 잘 맞지는 않은 건데 다른데 음 맞는 것도 있다 그니까 우리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같이 즐기면 좋다는 거지 음 그게 철면수심 차돌짬뽕을 같이 즐겼죠 아 그니까 우리가 뭐 이런 방송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같이 게임을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같이 즐기는 거지 공통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뭐 사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만났다면 오히려 안 친해질 수도 있었는데 아 오히려 그치 그치 저는 이거기도 하고 이거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저를 이렇게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네요 음 아 인푸핀의 이수자님이래요 아 이수자님이 아 죽이는 거 열등기는 게 엇갈리 많고 당연히 비관계에 비하면 한 글자 다른 것 측은 성향 차이가 조금 커 하 그래도 유사한 경우가 많다 아 아 전체 NBA학 이거 굉장히 어 NBA 농구 근데 NBA 아니죠 NBA 아 NBA 아니에요 아 NBA 경영학 예예 확률이 높다지 100%가 아닙니다 눈치는 빠르지만 눈치를 안 본다 ENTP와 더불어 꼰대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다 아 나 어른들이 좋아하는데 제가 ENTP고 아냐 너 너무 맞아 나 어른들이 저 되게 좋아하네 아니야 눈치를 빠르지만 눈치를 안 본다가도 정확해 어른들이 좋아해요 저도 어른들이 좋아해요 나랑 다른 점은 나는 눈치는 빠른데 눈치를 보지 아 행복하니 저 싫어하긴 했는데 대부분의 어른들이 좋아하네 아니야 너 싫어해 생전에는 그다지 명성을 얻지 못한대 사후에 사후에 적금이나 귀신 아니야? 아까 이게 맹신하면 안 돼 이런 거 보면 유명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니까 저는 이거는 최악이라고 봐요 제 가치관에 있어서는 저도요 저도요 진짜 의미 없다고 봐요 사망봉 같은 느낌이죠 아니 이거 진짜 의미 없다고 봐요 사망봉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후에 명성을 못 얻는 거랑 똑같다고 봐야 저는 의미 없죠 예예 뭐 아무튼 센스가 좋고 유머 관광이 뛰어난다 근데 여기 칭찬밖에 없는데요? 원래 칭찬 코너인가? 아니요 본인이 지금 좋은 것만 찾아보는 거 같아요 네가 안 좋은 거 안 보는 거 같아요 아 그래? 아니 여기 지금 다 칭찬이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꼰대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에서는 반발하셨잖아요 어디 있어요? 눈치는 빠른면 눈치를 안 본다 이거 말고는 다 좋은 말인데? 맞아요 다 칭찬인데? 예예 INTP가 쓴 거 같아요 쭉쭉 내려보세요 저것도 막 몇 번 냈긴 큰 거 몇 번 내는 거 봤긴 봤어요 아 내가 과연 화를 안 내나? 내긴 냈는데 아니 근데 빈도스로 보면 진짜 화 안 내요 제가 칭찬민이 화내는 거 맨날 냈대 두 번 봤어요 아 그래요? 크게 화내는 거 딱 두 번 봤어요 그러면 많이 본 거예요 살면서 친구들이 화내는 거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총수 화내는 거 봤어요? 저 화내는데요 봤어요 아 봤구나 언제 봤어요 근데 몇 번 봤어요 아 전장할 때? 아니 그니까 찐텐 병건 씨 찐텐 화낸 거 딱 두 번 봤어요 아 그렇구나 제 안산 친구들은 제가 최근에 그 침착맨을 뿌리 찾아서 했잖아요 그때 봤는데 저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기억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병건이는 화를 낸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솔직히 처음 너 화내는 거 봤을 때 좀 많이 놀랬어요 언제요? 이거 한번 볼까요? 말 돌려요 말 돌려요 말 돌려요 이거 봐 말 돌려 이게 가장 낫대요 어? 니가 제일 나지 아니죠 침착맨님은 성공하셨는데 이게 돈 되는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쵸 돈 되는 짓은 안 한다 INFP도 돈 돈 못 버는데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끝나버렸네 생각보다 적네요 이거는 많이 없나봐요 인터넷 방송인 홍진호 김풍 작가님 계시네요 김풍 작가님 나 이거 아닌 거 같아 페이커 있다 페이커 페이커 있다 야 위로 올려보세요 침착맨님 아 있네 침착맨 있네 어? 둘이 갔네 내가 유튜브에서 저기 INFP가 나왔나봐 INTP가 눈쟁이님 있고 괴물진님 어떻게 보면 둘이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뭐 아 근데 좀 비슷하지도 있는데 아니 이게 좀 아 이게 코에 걸면 코에 걸면 코에 걸면 귀이 걸면 귀이 걸면 맞아 맞아 상황별로 또 붙이면 다 맞는 거 같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 아닌 거 같긴 해 기안84 작가님도 있고 아 기안84님도 어렵네요 또 다른 분 없나? 또 맞춰볼 게 없나? 또 이 자리에 없는데 또 막 그쵸 괜히 또 저는 근데 좀 좀 특이한 게 좀 있는 거 같긴 해요 이거볼게요 이건 또 있거든요 INFP 이것도 볼게요 잔다르크요? 이건 아닌 거 같은데 갸우뚬? 이건 좀 아팍기가 오히려 맞는 거 같아요 관영을 좋아하는데요 아닌 거 같아요 이건 확실히 아닌 거 같아요 이건 진짜 아닌 거 같아요 안관영이에요 네 네가 생각해도 웃기죠? 일단 잔다르크부터가 아니에요 잔다르크 이건 아닌 거 같아 약간 있는 거 같아 이건 있는데 이기적인 것까지는 아닌 거 같아 얘가 이기적이진 않아 이것도 아니에요 눈물을 안 흘려요 네 이건 좀 아닌 거 오히려 앞에 게 좀 맞는 거 같아 맞아 맞아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이거는 근데 다 그러지 않나? 뒤에서 공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랑 못 참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아까 나왔던 맞는 거고 진정성을 주고 근데 저는 이건 맞는 거 같아요 개인 방송에서도 몇 번 말했거든요 이게 진솔하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된다라는 주의여서 뭔가를 할 때 표현을 제대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섹스 그러니까 방송 외적인 걸 말하는 거죠? 방송적으로는 진정성과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방송에서도 진정성 있게 하죠 지금도 진정성 있게 하잖아요 진정성 있게 그리고 제가 이걸 되게 싫어요 상투적인 거 뻔한 거 약간 결벽증적으로 뭐라고 하지? 결벽증적인 게 아니고 뭐라고 하지? 예민하게? 예민하게 싫어 희스테리 상투적인 거 전형적인 거 이런 것들 똑같은 거 할 거면 왜 해? 왜 하느냐 그러면서 똑같은 거 하긴 하지만 월드컵 생각 자체는 그래 매일 하고 매일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내용은 다르니까 똑같은 거 결국 내가 하면서도 침적침을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르게 한다 생각 마인드만큼은 간다는 거야 저기 있네요 대체로 관대하고 개방적이다 저는 좀 그럴 수 있어도 좀 은근히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누가 생각으로 창의적인 거 좋아 다 좋아 그렇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안 되는 건 너무 뻔하나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네 저거 있는 거 같아 성공 및 건강재산 지식을 지나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무의적적인 확신을 갖고 있대 이거 약간 있는 거 같아 뭐야? 이거 이거? 약간 있죠 이런 거 뭐야? 아 이거는 어 맞아요 이거 있는 거 같아 이거는 경계하죠 이거를 그쵸 그쵸 이거 젖는 거를 되게 경계합니다 젖는다? 분위기에 취한다? 지금 누리는 거에 당연하게 생각해서 누리게 되면은 언젠가는 응 그렇다 나락간다 잘 안될 수도 있다 그럴 때 망했을 때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올 수 있게끔 그치 이거를 경계해서 항상 어 제가 만약에 뭐 힘들어지는 상황일 때 응 이걸 감내할 수 있는 그쵸 상태를 만들 수 있게 그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드라마 같은 부분 부자가 쫄딱 망해가지고 응 근데 부자일 때 너무 못해놔서 주변 사람들도 완전 외면하고 그런게 아니라 항상 겸손하고 갚질 않으면서 아니 그니까 주변한테 막 잘해가지고 나중에 망했을 때 아 대돌렸네 그런다기보다는 그런다기보다는 내가 망했을 때 내가 뭐 다 들어가면 부자가 망해가지고 막 단감방에서 생활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아내의 유혹 때 변호민 집이 망해가지고 단감방 가 응 그때 막 굉장히 괴로워하거든 응 그거를 좀 간극을 줄여보자 응 뭔지 알아 뭔 느낌인지 알아 네 좀 이런 느낌도 있고 나는 진짜 맞아요 이거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이게 진짜로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 인연이 뭔데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거 저게 약간 사업이라는 게 결국 결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오히려 진짜 사업같이 진짜 못해 근데 저는 저거 되게 동의하는 게 침착맨님이랑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저나 침착맨님 같은 스타일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이 세 명은 좀 안 맞아요 우리는 사업가는 좀 이게 되게 크게 크게 보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사업은 응 바로바로 이거랑 이거랑 붙였을 때 연결 이거랑 이게 계속 돼야 되는데 저는 근데 굳이 셋 중에 누가 사업을 잘할 것 같으면 저는 그래도 침착맨님이 그래도 셋 중에는 저 그나마 셋 중에서 제가 제일 별로고 침착맨님이 그래도 그나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왜냐면 제일 그래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사업가는 J가 해야 된다고 아 J J 아니에요? J는 J가 뭐예요? J? S, J 아니 아니 뭐죠? IS E, P, P, J 아 저 J 없어요 ISF 마지막 거 ISF, P P, P, P P ENTP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안 호민영 J야 호민영 호민영이가 이거 저거 많이 하시잖아 호민영이가 사업하면 되겠나? 잘 알 것 같아 호민영이 계획적이잖아 계획적이야 우리는 없어 근데 그 형은 일 크게 만드는 거 싫어해 막상 하시면 계획적인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일 크게 되는 걸 싫어해요 근데 막상 사업을 하면 만약에 이게 맞다면 호민이 형이 제일 잘하겠네요. 그지 따지면 그렇겠네요. 우리 셋은 안 돼. 우리 셋은 안 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INFP가? 여러분들은? 저는 안 비슷해요. 저는 많이 안 비슷해요. 본인 거랑 자기랑? 아니 아니 아니. 이거 ISFP랑. 아 여기 나오는 내용이랑 나랑 많이 안 맞죠? 아 많이 안 맞죠? 나 진짜 안 맞아. 그니까 아예 안 맞고 여기랑 나랑은 여기도 좀 가우뚱거리는 게 있고 전모님도 제의가 없어서 옷카페가... 나는 진짜... 좀 짜맞추기인가? 나는 좀 약간 소름돋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좀 게으르거나 주변 레이더 세운 거 이런 거는 진짜... 이가 외부 내면, 현실 실용, 이론... 사고나 감정이냐. 나는 사고 우리는. 판단과 인식, 목적 계획, 절차, 자율 유동성. 아 계획적이어야 사업을 잘해. 대충 되는 대로 하면 망하기 쉽상해요. 저는 완전 P인 것 같아요. 저도요. P랑 J가 뭐야? 판단, 목적 계획, 절차, 자율 유동성. 저도 P죠. 전 여행 갈 때도 꼼꼼해하네요. 전 아예 안 해요. 전 P가 좀 높아요. 승우아빠님이 J다. 어울려. 많이 잘 어울려. 모르지 뭐. 그니까... 계속 호민이 형 얘기를 하긴 하는데, J니까... 전에도 말했거든요. 호민이 형은 계획을 다 짜. 딱 갔어. 갔는데 계획대로 안 돼. 만약에. 변수가 생겨. 그럼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계획대로. 받아들여. 아. 근데 P는.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걸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 맞아. 근데 나는 일단 P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일단 대책 없이 갔어. 그냥 대충 뭐 해야지. 하나 생각하거나 안 해. 갔어. 변수가 생길 일도 없어. 애초에 계획이 없어. 계획이 없게 변수가 없지. 변수가 없지. 어. 그리고 내가 하나 정도 생각했어도 어차피 대충 잡았기 때문에 변수가 있어도 별생각 없어. 그냥 딴 데 가지 뭐. 그치. 정확히요. 좋은 생각.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중요해. 그러니까 나같이 굴면, J가 보면. 어우 속도가. 답답할 거예요. 내가 이게 딱 있는 게.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저도 이제 여행을 세계를 다닐 때 아예 그냥 계획이 없었어요. 바로 도착하는 나라가 중학인데 배 타고 밤 12시 반에 도착하는데 어디서 묵을지도 모르고 그냥 떨궈주면 찾아오면 되지 않을까. 근데 밤 12시 반이야. 그래서 갔는데 중국 돈도 안 받고 갔어. 저는 그렇게 대책 없이 갔거든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냐고. 그 배에서 어떤 여자애랑 친해져서 걔 남자친구가 버스로 데려와서 시내로 데려왔어요. 아. 천운이네. 천운이죠. 근데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이탈리아에서 여자애랑 만나서 둘이 다니게 됐는데 얘는 내가. 왜 자꾸 여자를 만나냐. 왜 자꾸 여자를 만나냐.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는데 굳이 여자를 만났다. 태양이 형 여자한테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제2였던 것 같은 게 베네치아였는데 어디를 찾아가는데 길이 안 맞는 거야. 나는 그냥 슬슬 보면서 가는데 걔는 되게 답답해하는 게 보여요. 노심초사. 어떻게 가야.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서로 이렇게 불편하게다가 자연스럽게 어? 그럼 너 가. 나는 더 보다 갈게. 이렇게 흩어졌어요. 제 와이프가 약간 제2같네요. 여행 갔을 때 신혼여행하고 이러면 와이프 계획 다 세워서 저는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근데 P하고 P가 있으면 대처가 없고 P랑 제2가 하나씩 그게 좋아. 근데 그러면 제2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피는 괜찮아. 아니 근데 그것도 있어. 제2가 좋아하는 것도 왜냐면은 제2제2잖아? 서로가 마음에 안는 부분 때문에 충돌 날 수가 있어. 근데 P가 P는 그냥 따라다니거든? 하고 싶은 대로 다 따라다녀. 대처가 없어. 어어. 그러니까 오히려 제2피가 좋아. 부딪히진 않는다 최소한. 그치. 그치. 그리고 저는 저대로 제2를 보잖아요? 응. 왜 스트레스를 받지? 내가 우리 아니 그냥 가가지고 맞아. 예를 들어 호민이가 갔어. 근데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날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를 수습을 못하게 돼. 아 그러면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겠다 해서 막 하 그래도 결국 잘 해결했습니다. 근데 왜 스트레스러워져? 그냥 옆에 있는 데 가면 되잖아. 그치. 어 이런 느낌인 거지. 나는 나대로 이해 안 되고 제2는 이쪽 보고 내가 해야지 그래도 얘기해야 되나. 아 저 대책 없네. 맞아 맞아. 되는 거지. 맞아. 서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쪽이 좀 더 무리한텐 도움이 된다. 있어야 돼. 사실 제2는 조직에 필요한 존재예요. 피만 많은 것보단 제2가 많은 게 낫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적재적소에 제2가 있어야 돼. 제2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피들이 따라가야 돼. 저는 이거 미스터옥이라고 봐요. 아 미스터옥 맞아요. 배두라제에 제2 없으면 안 들어가요. 힘들어요. 배두라제 제가 보기에 제2가 미스터옥만 있진 않은데 미스터옥이 약간 그게 좀 선발대 역할을 많이 하죠. 미스터옥 딱 만나면 미스터옥하고 약속을 잡으면 예약이나 이런 거 딱 깔끔하게 싹 진행해서 맞아요. 잘해요. 피들은 제2가 해놓은 거 평가한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여기 음식 맛있네. 잘했다 야. 열받죠. 막상 다했는데 아 뭐야 주차도 안 돼. 야 근데 왜 일로 잡았냐. 이러면서 오늘 아는데 여기 좀 왜 몇 시에 아 왜 이 시간이야. 제일 열받죠. 제일 열받죠. 이게 확실히 요거는 내가 확실히 나는 이쪽이라는 게 좀 알겠어요. 이건 확실히 나는 이건 아닌 거 같아. 저도 피가 너무 피예요. 고정도? 고정도? 요거만큼은 확실히 이게 뭐 8개로 딱 나눌 수는 없지만 뭐 대략적으로 뭐 그런 어느 쪽에 가깝냐 정도지 사실 뭐 디테일에 가면은 완전 피일 수도 있고 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계획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자유적이 될 수도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상황은 아니지만 뭐 대체적으로 그렇다. 한국의 70%가 SJ래요. 아 진짜? 아 진짜? 우리는 나머지 30%네요. 우리는 여기네. 근데 그것도 사실 다 정했겠지. 뭐 재받겠어? 한국의 70%를? 나는 근데 요새 E에서 I로 약간 넘어가는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뭐 활동적이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냥 그럼 조수씨 저랑 같아져요. 어 약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가는 거야? 둘이? 아직 모르겠어요. 검사가 어느 정도인지. 검사할 때마다 ENTP 나오는데 아니 근데 2021년은 ENTP ENFP가 인구 1위래요. 오! INTP 우리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이게 오히려 더 많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내양적으로 그치. 좀 막 자기 학교생들 계획 없이 사는데 어? 그럼 완전 저건데요? 그러면은 이게 인터넷 방송에 유리한 거 아니야? 제일 인구가 많다. 맞아 맞아. 더 공감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고 공감될 수 있지. 그런 것도 있어. 아 나도 그런데 저 새끼 꼴베기 싫네. 이런 거. 자기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아 답답해 죽겠네. 자기야 뭐 자기야. 그리고 그랬어 진짜. ENTP과 ENFP가 인터넷 검사 인터넷을 많이 해서 검사를 많이 해서 그렇다. 그 성향이 인터넷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리고 전국민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ENTP은 하지도 않았다. 아 왜요? 아이가 이거 검사할 때 얘는 밖에서 술 먹고 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검사하는 것도 인싸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또 많이 하니까 그치 그치 그치. 나도 사실 이거 몇 번을 했는데도 내 거 잘 못 외웠었어. 적어놨잖아 그래서. 적어놓은 게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아니 자꾸 물어봐. 아니 누가 자꾸 물어봐. 당분님은 MBTA 뭐예요? 어 까먹었는데요. 자꾸 물어보니까 막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해. 다 알더라 그거를. 외우고 다니더라. 아이가 뭔지 이가 뭔지 막 외우고 다니더라고. 맞아.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내가 적어놨어. 안 까먹으려고. ISFP죠. 저요? 네. 그걸 그냥 호패같이 가지고 다니는 거네요. 그냥 누가 물어보면 안 까먹으려고. 나 뭐였지 이렇게 한 번 생각하는 거지. 요즘에 이게 전문님이 이거에 완전 심취해 있어요. 그 김풍 작가님이. 아. 이거에 심취해 가지고 뭐만 하면 예시를 여기 푹 빠져서 MBTI로만 말해요. 어? 너 이네? 뭐 이렇게? 내가 뭐하니까 이렇게 어? 너 이네가 아니야. 뭐 있으면 너 그거 INTP라서 그래. 오. 너 그거 I라서 그래. 아. 너 그거 P의 성향이야. 옛날으로 따지면 너 B형 남자지. 이런 느낌으로. 너 B형이지. 너 AB형이지. 너 사이코지. 막 이렇게. 내 행동을 보고 행동을 보고 행동을 보고 분석을 INTP로 하는 거야. 아니 그 MBTI로 하는 거죠. MBTI로. 네가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라고 응. 그러니까 너 뭐지?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미 행동을 한 거를 분석을 해. MBTI로 분석을 했어. 그럴 수 있지. 여기서 여기다 껴 맞춰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다 맞을 리는 없을 텐데. 그치. 그치. 같은 INTP에도 범위가 있을 텐데. 근데 오늘 보니까 좀 그렇어요? 아닌 것도 있었죠. 아닌 것도 있었다. INTP에서. 저게 그리고 너무 많은 상황에서 다 또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응. 예. 그리고 애초에 뭐 아시겠지만 질문이 너무 두루무시래. 그러니까 질문이 뭐 이런 식이야. 뭐 나는 뭐 내항 뭐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뭐 불편하다. 그럼 뭐 그런 걸 싫어해서 내항적인 거고 뭐 눈치를 많이 본다고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이고 뭐 이런 식이야. 결과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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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그냥 예 아니요가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대답이 너무 두루무시래. 응.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이게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되고 정언상에 저렇게 되는 거거든. 16등분 했는데 인구를.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보편적인 정서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저 그렇어요. 의존하는데요. 크게 의존하지 않아. 크지 않아. 약간은 의존하지마. 크게 의존하지마. 애매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재미로 재미로 그냥 이런 게 있다. 우리는 이런 게 있다. 우리는 이런 성향이다. 확실하게 우리 피는 맞아. 피는 맞아. 우리 세수피야.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꼭 피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계획적이지 않다. 계획이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오늘 우리들은 오늘 하루만큼은 저희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방송도 보면 누가 봐도 피 세 명이 한 방송이야. 정말 계획 없이. 진짜 이거 우리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한 두 달 만에 해야 되나 거의. 암흑에. 지난 그 길대김 이후에 단톡방 셋이 있는데 말 한마디 하다가 그저께 제가 야 우리 오늘 뭐 하냐. 생각해 볼게. 서로. 이러면서 종세야 차돌짬뽕 있으면 가져와. 요런 느낌이어서 한 거예요. 진짜 한 마디도 없어. 나는 그냥 하겠지. 뭐 다 말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가면 되지 뭐. 궤도 선생님은 J겠죠. 아마 그러시겠죠. 궤도 과학님. 네. 그분은 뭐 장난 아니에요. 그분은 누가 봐도 J. 아 근데 나 그분은 재밌더라. 나 이해했어? 난 되게 재밌게 봤어. 들을 땐 이해했어. 그리고 나 지금 까먹어요. 저는 다 까먹었어. 양자 역학. 다시 설명을 하면 못해. 못하지. 근데 그 들을 때는 이해했어. 근데 이제 못해. 다 알아 이제. 옹냥이 님은 J. 옹냥이 없으면 배 돌아지는 햄지. 예를 들면 옹냥 씨가 만약 오늘 방송 있었으면은 계획 다 짰을 거야. 이거 다음에 이거 하여요 형. 막 물어봤을 거야 우리는. 근데 우리는 뭐 그래 뭐. 그리고 못 견뎌. 어 그런 거를. 그럴 수 있어. 실제로 이번에도 옹냥이 님이 뭐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또 뭐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옹냥이는 그리고. 약간 이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방송 할 때도 계획을 짜잖아요. 어 맞아. 무슨 게임을 할지 아잖아요. 한 번 싹 한 번 달려봐. 살짝. 한 번 해봐. 알아봐. 이게 방송에서 할 만한 건지 아닌 건지. 맞지 테스트 해봐.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이거 하기로 해서 켜. 하다가 이거 왜 이래. 이거 방송용이 아닌데. 다른 거 할까. 당일날 알아. 나 그 정도는 아니야. 어 그래. 나는 그래. 나도 그래. 전 미리 해봐요. 전 그래 조금은 해보는데요. 아 그래. 제이 함유량이 좀 있나요.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게. 제이 함유량. 광고 받은 거나. 돈 받아야 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런 건 그렇게 하고. 혼자 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켜면서 뭐 하지도 생각 안 하고. 딱 켜는데요. 저도 그래요. 아무 생각 없는데요. 그거는 이제. 학습된 제이. 학습된 제이. 학습된 제이. 아니면 학습된 피해. 뭐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약간. 약간 그런 게 있나봐. 책임감 같은 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싫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나 보다. 전 요새도. 전 요새도. 개인 방에서 룰렛 돌려요. 뭐 할까 하고. 그건 좋지. 그건 이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이 있으면. 리니지 안 했을 텐데. 라고 하시는데. 리니지. 뭐 그렇게. 악마의 게임인가. 리니지가 하는데. 리니지도.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악마의 게임이야. 아니 뭐 같이 있으니까. 괜히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저 혼자 있을 때.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리니지 안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갈까요?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지금. 아니 집에 가면. 저는 뭐.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죠. 사실. 케잌 먹을게요. 그만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만 날이니까. 아 이거 지금 꺼내신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두 달간 옆에. 언제쯤. 아니 다음이 있으니까. 우리 다음 언제 만나요? 아 그거 정해야 돼요. 전화하고 가요. 아 맞아 이거 안 정하면. 안 정하면 또. 우리 또 흐지부지. 그렇습니다. 일단 1월일 거 아니에요. 1월이겠죠. 1월 언제. 일단 병원씨 와야 돼요. 저는 일단 1주차는. 어려울 거 같고요. 하으 Terty 나 12시 넘은거까지 할 줄 몰랐는데. 나도? 근데 또 시간이 잘 가네. 네德. 오늘 저녁때쯤 끝나면 노래나 부르도록 할까 생각을 했거든? 노래 부르고 가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봐봐서 가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노래 부르세요. 말씀 잘하셨네요. 많이 친해졌대, 우리. 우리? 연관 접수들 얘기 잘한다고. 재밌네. 자... 1월... 저 일단은 1주차는 좀 힘들 것 같은데 6일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월 6일까지는. 6일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 20일 날 만났기 때문에 한 달은 있어야 돼요. 그럼 1월 20일 이후로 가야 되는데 1월 23일 어떻습니까? 23일?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혹시 뭐 사정이 생기면 미리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것만 허용입니다. 아, 그럼요. 뭐 당연히 불가피한 것만. 뭐... 뭐 트라이했을론 갑자기 뭐... 불가피하지 않나요? 두 번... 첫 번째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두 번째도 그러면 깨야죠. 아니... 그때쯤 되면은 그... 저희가 그러면은 연장해드리고 그땐 진짜 엠빵으로 갑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한 번씩 미룬건데 저만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또... 뭐... 그렇습니다. 말 끝에 흐리지 마세요. 오후 1시. 오후 1시? 똑같이 우리 오후 1시? 저... 저번에 있었던 게 아마... 11월... 14일이었나요? 12월 14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11월 14일이요? 이었던 것 같아요. 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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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제가 기억합니다. 음... 기억한대요. 몇 시였죠? 11월 14일 아니고요. 11월 21일? 제가 찾아볼게요. 21일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11월 28일? 아니에요. 24... 10월 24일이었어요. 어? 그렇게 오래됐어요? 10월 24일이요. 그거 두 달만에 하네요? 네. 10월 24일이요. 제가... 아니, 그 다음에 정한 거. 그... 10월 24일. 아니, 그 다음에... 아, 11월 20... 아, 원래 그 다음에 하기로 한 거? 그때가 아마 10일... 아니야. 12월 5일이라... 아니야. 11월 14일 아니면 21일이에요. 그때가... 네 결혼 균형일날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걸 알면 되지. 언제인지 몰라요? 음... 11월 28일이에요. 아, 28일이에요. 네. 근데 11월 28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하고 12월 5일 날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었어요. 왜냐면 제 생일로 하자고 한 게 기억이 나요. 아, 여기 잔태카측 있잖아요. 근데 안 돼서 12월... 21일. 21일까지 한 거. 그... 제가 딱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날짜 정했는데 11월 28일로 정했다가 말하신 대로 한 주 미뤄서 12월 5일로 하자. 네. 오케이 했어. 한 주 미뤘어. 근데 그때 11월 4일로 바꾸자. 4일? 어. 5일에서 하루 당겨도 될까? 이렇게 됐어. 맞아. 그게 다 5일 날 저기 있으니까. 그래서 안 돼, 안 돼. 그럼 3일로 될까? 또 물어봤어. 병권이가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나 촬영했다고 그랬어. 막 해가지고 7일로 하자. 아이 근데 종수 그때도 좀 힘들 것 같다. 애초에 할 거면 어. 다 끝나고 하자. 그냥 우리 뒤로 짝 미루자. 응. 그러니까 18일 돼, 19일 돼. 뭐 이렇게 하다가 그때 의중씨가 안 된다고 했을까요? 촬영 뭐. 미룬 것도 안 되고 왜냐면 그날만 비워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20일로 할까? 어. 그래, 20일. 이게 된 거야. 그치. 원래 19일날 했어야 되는데 19일날 의중씨 촬영이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뭐가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의중씨 때문에 밀린 것도 있었네요? 그것도 있네. 아이 그러니까 니네가 바꾼 거 바꾼 날 나 때문에 미룬 게 아니라 그날 나는 비워놨는데 니들이 미루려고 하니까 그날은 내가 잡아놓은 거지. 네. 그러니까 일정을 잡고 내가 일정을 잡은 게 아니라 네. 원래 날짜를 빼고 나는 일정을 잡았는데 억울해? 니들이 바꾸면서 일정이 너무 낀 거지. 억울해? 억울하지 마. 억울하면 MBTI상으로는 별로 표현을 안 한다고 했는데 왜 표현을 해? 친하면 표현한다고 했어요. 피나면 짜증내고 화낸다고. 피나면? 네. 친하면. 되게.. 되게 짜증내네. 친하면. 짜증이 아까 맞다. 되게 많이 친한가 봐요. 되게 많이 짜증이. 친한 만큼 짜증 내요. 되게 많이 짜증이. 어. 되게 많이 친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친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고. 이날은 제가 봤을 때는 밖으로 한번 나가죠. 1월 20일 날. 진짜로. 진짜로. 밖으로. 나가버리고. 어디 뭐. 강릉 가요? 그. 강릉에 뭐. 부동산 있어요? 아니 굳이 강릉까지. 자꾸. 내 생각에. 내. 합리적인 추론인데. 들어봐요. 강릉에 뭘 샀어. 근데 간 김에 한번 봐야 돼. 그래서 강릉으로 자꾸 가자는 거 같아. 아니면 간접 광고 뭐 들어 왔나 봐. 아니 광고 자꾸 굳이 강릉까지 가야 돼. 한번 진행되는 거 봐야 되는 거 같은데요. 아까 MBTI에서 나왔지만 저는 거기에 맛있는 대구탕찜이 있어요. 그 맛을 잊지 못해요. 1위전이랑. 잊지 못해. 개 맛있어요. 강릉에 대구. 근데 가도 그것만 먹으라고 하니까 머니까 이 참에. 경사에서 부동산도 보고. 그런 거 혼자 그냥 다녀오시고. 셋이 어쨌든 만나고 하니까 너무 멀리 가면은. 강릉은 솔직히 좀 거리가 있으니까. 경기도 근교로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가한 곳으로. 그럼 그날은 방송보다는 먹는 게 핵심인가요? 아니면 방송에도 뭐 어떻게. 줄다. 더블스 코드로 가야죠. 두 트랙으로 나가. 소원 감사합니다. 두 트랙으로 가고. 그 뭐야. 까먹었네. 까먹으셨어. 자 그러면 이제 끄고. 종수 씨 노래방으로. 종수 씨 방송으로 좀. 이거 완전 설정하고 가야죠. 설정은 하고 가죠. 테스트 한 번만 하고 가죠. 뭔 설정. 아니 여기 내 노래방 세팅해줍니다. 이 시간에 꼭 해야 돼요? 저는 괜찮은데. 아니 본인이 설정하자고. 아니. 하지마. 나는 안 하면 돼. 아니. 눈치. 눈치가 없습니다. 이거 이거. 은연중에 나오는 빈정상하는 말. 빈정상했다 말투 나왔죠. 짜증난 거. 살짝 은연중에 아닌 척 하면서. 은연중에 아닌 척 하면서. 이 분위기가 불편하다는 거. 티내는 말투 나왔죠. 네. 이런 거 이런 거. 아까 말한 그런 거예요. 자기 안 하는데 여기 눈치가 이렇게. 아까.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해준다는 건데. 눈치가 없는 거죠. 아니 친구들끼리 눈치 봐야 돼요? 내가 눈치 보기 바랬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친구들끼리 눈치 봐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눈치 볼 필요는 없죠. 편하게 하는 거죠. 감정을 그냥 자기 편하게 하는 거고 하는데.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수씨가 뭐. 혼자 뭐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종의 개인 사업자인데.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 시청자분들이 좀 아무래도 실망 같은 것도 많이 하겠죠? 그렇구나. 아유 생각해주셔서 고맙네요. 그럼 피곤하면. 다음에 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오늘이야 오늘이야. 네. 침착미님 피곤하시고. 내일 스케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뭐 하시는데요? 딴 거 하잖아요. 오전 미팅 했습니다. 그래요. 뭐 급한 거예요 이거? 아니 왜냐면 오늘 안 하면은. 다음날 만났는데 밖에서 만나면은. 그동안 종수씨는 또 노래방 하고 싶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여기다. 아 맞다 그때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노래방 세팅을 왜 하는 거예요? 종수씨가 노래하고 싶을 때. 제가 와서 노래하고 싶을 때. 문 닫고 들어와서. 다음 만나기 전까지 언제라도 와서. 노래방 세팅하고 싶다. 이 얘기가 한 6개월 전에 나왔는데. 그때도. 세팅하고 갈 걸. 계속 세팅하고 갈 걸.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수씨는 분명히.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까지. 후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은근히 세팅하고. 몇 번 안 올 가능성도 있다. 매우 높다. 매우 높다. 한 번. 다음에 우리 세팅했고. 다음에 우리 김대기 왔는데. 오셨을까. 아이 올라고 했는데. 이러고 있어. 싫어하다. 이렇게 세팅하고 왔어요. 그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웃어. 눈물 내내는 거예요. 저요? 아니 저도 사실. 오고 싶었는데. 이제 하면 되죠. 그런 확률 굉장히. 굉장히. 농후할 것이다. 농후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네. 일단 끄고.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내일. 모레. 종수씨 방송에서. 한 번 물어보세요. 종수씨가 과연 세팅을 했을지 안 했을지. 지금 세팅을. 안 한다고 하면. 그. 뭐지. 욱해가지고 세팅을 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할지 안 할지는.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비밀글로 올리고. 나중에. 그렇게까지 해요. 공개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피곤하긴 해. 왜냐면 지금. 1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래 하냐. 시간이 잘 간다잉. 그러면은. 안녕. 안녕. 근데. 이걸 입으니까 확실히. 능지가 많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아니. 제가 이걸 입으니까. 좀 일반적인 사람하고. 뭔 소리야. 니가 그냥. 뭐 입을 까먹고 안 입을 거야. 네. 네. 네.